고맙습니다. 그 앞에다가 비싸요 이거 딱 봐도 응 역시 아 고르가 나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굿모닝 레츠게이 레츠게이아 하리야보 굿모닝 안녕하십니까 얼마씩 들어가 아침보다 더 눈물이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 굿모닝 소북 레츠게이아 반갑고 배고파 나도 배고파 응 감사합니다 누가 되세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제 오른쪽 다리 터미네이트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게 지금 놀라봐나 오늘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와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소아 소아 오늘도 화이팅 이렇게 하면은 제가 직접 다리를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느낌 화이팅 보조를 받습니다 여성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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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벌써 10일차네요. 황심당빵 맛있게 먹었어요. 가방에도 하나 있어요.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요. 러너랑 꾸빈언니 오고 있어요.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와서 이제 곧 오실 거예요. 발은 좀 괜찮냐고요? 오늘도 화이팅!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힘들어요. 괜찮지 않다고요? 힘들어요. 배고파! 살려주세요! 배고파! 살려달라고요! 배고파! 밥 먹으면 다 나. 지금 배고파서 그래 나. 살려주세요! 밥 먹으면 돼. 목소리는 왜 그래요? 으으 밥 먹자. 목소리는 왜 그런 거지? 아니 근데 이거 하다보니까 더 왜 이렇게 돼지대가 하는 것 같아. 오히려 팔이. 심지어 체격이 점점 좋아지는 게 스스로 가면 깨끗었잖아요. 근데 오늘 뭐지? 더 불어있으면. 아니 혈색도 좋아지고 건강해져. 점점. 그런 거 아닌가요? 심지어 먹는 양도 늘어나는 게 느껴져요. 잘 먹더라고요. 그거 진짜 잘 먹던데? 네. 저런 저런. 근데 안 먹을 수가 없어. 소바우도 처음 봤을 때랑 다르게 더 잘 먹고 또 달라진 거. 세범 누님이 저랑 같이 이제 이 점심밥을 찾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한 번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죽을 거 같아요. 오늘은 너넌 꽃빛. 오늘은 너넌 꽃빛. 든든하다. 든든하다. 근데 뭐 먹지? 나 볼 수 없어서 지금 보고 있어. 저 어제 발목 살짝 다쳐가지고 발목 쪽 테이핑이랑 발바닥이랑 다 해왔어요. 무릎이랑. 그래서 오늘 축하합니다. 오늘 한 번에 산 가죠. 뭐지? 절대 싫은데요. 방송 기기 전반에서 산은 절대 돼. 막 안 돼. 그 사람 뭐지? 약간 그걸 지키는 하이더 같아. 방송 기기 전과 방송 기기 전과 방송 기기 전과 방송 기기 전과 달라. 으아악 상관. 몸을 뺏기고 있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 몸을 뺏겨버려. 뭐 먹을지 지금 고민이에요. 근처에 맛있는 데 있나요? 정신밥으로 혹시? 네. 소스 좀요. 제발요. 나 맛있는 밥 먹어야 돼요. 외동역 주위에 맛있는 거 먹나요? 안 그러면 편의점에서 라면 먹어버립니다. 먹을 때 나쁘지 않아. 어? 뭐지? 어? 나쁘지 않아. 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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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또 국수는 안 돼 안 돼. 한 번 보여주는 음식은 먹잖아. 고기 빼고. 고기 좋아. 오늘 저녁은 또 고기가 기다. 고기 좋아. 저 오늘 또 산 갈까봐 그냥 바지 입었어요. 산 갈까봐 또. 나도. 오늘 날씨 약간 쌀쌀해서 다들 바지 잘 입었어요. 맞아 맞아. 쌀쌀해요. 산을 타. 위에 옷도 되게 두꺼운 거리. 이제 여러분. 파. 수. 목. 금. 4일 남았어요. 낙원식당은 이제 안 하고 시골마당 백반 맛있어요. 시골마당 백반 맛있대. 와. 벌써 신난다. 수골마당 낙원식당은 망했대요. 망했다고? 맛있는데 왜 망해. 몰라요. 그리고 오늘의 동선에 대해 한번 브리핑 해주실 수 있나요? 오늘 동선이요? 오늘 동선이 좀 변경됐습니다. 논산 여기 아니고요. 부적 우체국으로 바뀌었습니다. 23km였던 거를 20km로 줄였어요. 랜드마크를 안 찍고 이제 저는 살기 위해 생존하는 전략으로. 맞습니다. 그냥 이제 랜드마크 안 찍고 그냥 대충 그냥. 내려가는 길에 있는 곳에서 찍고. 이제 살겠습니다. 안 그러면 더 이상 저희가 살 수 없거든요. 어 수골마당 가깝네. 여기가 맛있다고? 일단 알겠습니다. 방글을 적어놔야 될까? 아니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저야 논산이면 전라도 음식이네. 오? 부적? 오늘 3km인가 줄어드는데 지금 내일 1km만 늘어나는 게 다입니다. 아 오늘은 줄고 내일은 늘어나요. 근데 오늘이 길도 애매한데 23km라서 게스트 모시고 하기 좀 애매할 거 같아서 좀 줄이는 루트로 선택을 했어요. 어제 산이 치명터였죠. 어? 어? 틀다 틀다. 여기 살 많은 곳인데 새궁추 아니야.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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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서 와요. 꽃핀 분. 아니 너무 상큼한데요. 그러니까. 아 뭐야. 왜 이렇게 상큼해. 나 세수도 안 한 거 같아. 많은 일들이 있었어. 아니 너무 상큼해요. 짱 상큼한데. 언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얘가 지금 녹아내렸는데. 우리 세 명은. 야 너 뭐 혼자 걸었어? 아니. 좀비도 아니야. 도망가. 야 저 좀비야. 형 오늘. 잘 부탁해. 세곱냥이 연장자 탈출. 아니 뭐 뭐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체수 없어요? 어? 너만 가냐 언니? 아니. 이거 면도하다가 막 배웠는데. 어? 아니 이게. 피부가 터가지고. 선크림을 잘 안 발랐거든요. 어머니 뭐 어제 자체로 오셔서. 도착지에 차 두고 오신다고 하셨던데. 혹시나 이야기 되셨나. 아 나는. 그 약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신발 커플로 맞춰. 와 그러게. 신발 커플로 맞춘다고. 그나마 편한 거. 그나마 편한 거. 원래 그렇게 쓰신 꼴라나 봐. 아니 신발에 힘듦이 녹아내지 마 있어. 신발 산지 2주도 안 된 거예요. 나 이거 심지어 이거 하면서 산 거야. 아 너무 마음 아팠어 보면서. 저 웃음이 웃음이 맞는 건지. 그니까. 너 지금 호드슨 같아. 저게. 저게. 저 미소는 완전 비즈니스 미소 아니에요. 어제. 어제 안 씻고 잠들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잘했네. 아침에. 아침에 선크림 씻었어. 선크림은 발라? 어 바르지. 안 바르지 하여. 아니 저 강간이 발라요. 네. 안 바르면 이렇게 돼요. 타서 여기 껍질 벗겨지잖아요. 이렇게 돼요. 안 바르면. 그러네. 네. 애아버지는 이쪽에 애아버지가. 왜 이렇게 너무 아프냐. 괜찮아요. 괜찮아요. 약간 이게. 약간. 시청자 평균. 약간 그런 느낌. 상남자들. 저희 점심 먹었어요? 안 먹었죠? 어 점심 먹으러 갔어요. 백반 맛있게 하는 데 있어요. 갑시다. 갑시다. 오늘 그래도. 기존에. 대룡역에서 논산역으로 가면은. 네. 24km의 거리였거든요. 23km. 네. 근데 오늘. 네. 논산역 대신에. 부접 우체국이라는. 다른 장소로 바꿔서. 4km를 줄였습니다. 4km가 4km도. 그래서 19km. 코워킹. 오늘은 나쁘지 않아요. 루트가. 20km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어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나쁘지 않아요. 11km 가야죠. 어제 비가 왔는데. 뭐였는데? 비도 오고. 산 타가지고. 아니 등산일 거니까. 아니 이거 분명히 시청자가. 추천해줄 못 드렸는데. 어라? 산을. 산을. 너무 힘드네. 어라? 어제 산을 탔어. 약간 길 없는 산. 근데 진짜 산. 정말 산. 길 가다가 약 소있으면. 어 이거 하면서 이렇게. 캘만한 산. 어 모자를. 모자야겠구나. 아니 세봄이가 가방을. 파는 거 매야 된다고. 어 무조건 무조건. 어 그래가지고 러너가. 우리 이거 애기 데리고 갈 때 쓰는 거. 어 그때 되게 괜찮아. 그런 거야 그런 거. 근데 그거 알아? 러너 물 10개 들어왔어. 10개 아니야? 10개? 6개? 안에 물이 6개나 있다고? 와 이거 진짜 좋아.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안 돼. 안 돼. 다 빼놓고 가. 다들 힘들잖아. 그래서 나라도. 아니 안 돼. 절대 안 돼. 진짜 절대 안 돼. 아니 뭐하는 거야. 시원하게 먹으라고. 얼음을. 아니. 아니 아니. 미치겠네. 안돼. 아니 이거 진짜 먹어. 아니 이거. 또 이거 안 보여주려고. 이따가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니 또 힘들까봐. 미쳐봐야겠네. 이 사람 뭐야. 아니 형. 입이 심심하면. 또 여기. 또 이거. 이런 것들. 이거 아니야. 이게 이보다 평균이야? 아니. 대박이다. 아니 형 내 가방 들어봐. 이거 진짜 안 돼. 야 이게 뭐야. 아니 미안한데. 아니 미안한데. 이게 해봐야 알아. 이게 평균인데 약간. 아 그 가방으로. 미안한데 내 가방도 무관수. 아니 맞긴 했네. 여기서는. 잠깐만. 가방. 뭐야. 뭐야. 내 거 들어봐. 누나 속옷만 들었어? 누나 속옷만 들었어? 나는 이렇게 봤다고. 고배랑 속옷들었네. 이게 슬래시효 곤장인데. 아니 이따가. 이따가 나고. 아 이거. 왜냐면 편의점 없고 그러면. 목마를 거 아니야. 아 근데 편의점이 많나? 막 가면서? 아 소대 막내. 오늘은 많지는 않은데. 이긴 있어. 없을 때도 없고. 와 이거 안 새겠는데. 어제는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 논산까지 왔어 곤장. 이거 훈련소 입대 아님. 그러세요. 수고 와서. 수고 와서. 수고 와서? 아 근데 그것도 재밌다. 와 어르신들이 물 한 잔씩 주면서. 아이 오시면 되겠어. 어 재밌네 재밌네. 아 근데 이거 카메라 드는 게 보통이 아니겠다. 아 괜찮아. 이 모습을. 지금 거의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전문가 다 됐네. 어 나 지금 전문가야. 이 텐트에서. 어 나 지금. 나중에 한 스태프로 불러줘. 어 장난 아니다. 아 진짜 처음이네. 어 어딜가. 어 좀 앞에 가서. 와 우리 집에서. 솔직히 내가 카메라 잘 될 때. 와 우리 집에서. 돌아가는 거 보이는 게. 신기하네. 크크크. 이게 한 몇 시간부터 좀 힘들어요? 마지막 한 시간 남았어요. 그때 스파트고 계속 힘들어요 계속. 아니 이게 초반. 세네 시간까지는. 할만해요. 토크도 좀 원활했다고. 막 웃고 떠들고. 막 그런 분위기인데. 응. 이상하게 한. 두 시간 한 시간. 점점 남을 때마다. 음. 구분용선. 그. 남은 느낌으로. 말이 없어지고. 어. 아 말도 없어지고. 그냥. 몸이 그냥 전체적으로 아파. 근데 이제 마지막 한. 20분 나오면. 갑자기 입 털어. 나 원래. 유모차 가져가자 그랬거든. 어? 힘든 사람 헌변식 타고. 내가 밀고. 20분 밀고. 그게 말이 돼? 근데 러너 화내더라고. 실제로 그랬거든. 임산부 때. 아. 힘드니까 앉으면. 와. 야. 진짜 스위트하네요. 진짜. 스위트한거 아니야? 어. 그거 무조건 스위트한거 아니야? 밀려하는데 어떻게 임산부가. 밀려야지. 같이 돕고 살아야지. 애는 같이 만들었는데. 그렇지. 돕고 살아야지. 아니 약간. 넥클리님도 그렇고. 러너님도 그렇고. 유부난 분들이 이걸 많이 준비해오신다. 어. 진짜로. 그래? 아. 민기 형 뭐 갔어? 민기 형. 다 가져갔는데. 뭐. 이거서 뭐. 쿠키랑 뭐. 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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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늙어서 그래. 그거는 늙어서 이제. 약간 자기도 이제 몸이 부딪히는 거지. 아니 근데 이게. 러너야 너 동숙이랑 같은 나이 때지. 동갑이지. 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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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 어. 걔는 그냥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 그냥 주머니에 손 놓고 왔어. 아 그래? 걸을 때도 주머니에 손 놓고 걸어. 아 그래요? 그 새끼야 이제. 산책하러 가듯이. 왜. 왜. 조심히. 조심히. 남의 신발 밟아서 신발 벗겨진 거. 아니 많이 밟아. 신발 벗겨진 거. 많이 밟아. 신발 벗겨진 거. 아니 근데. 나 어제 알았거든. 응. 누나한테 들어오서 왔는데. 소풍이 아버님. 아버님 계시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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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버님 계시겠지. 당연히.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님 그러면. 이렇게. 옆에. 주변에 계시는 거야. 여기서 한번 건너자. 예. 나 같은 아빠로서 이게. 이해가. 뭐가 이해가. 딸을 둔 아빠로서. 아니. 아니 그래도 와. 진짜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셔. 진짜 대단하신 거야 이거는. 진짜 대단해. 덕분에. 비교적. 편하게 하고 있긴 해요. 아 진짜. 말도 안 되지 진짜. 어. 안개 솟으면 진짜. 아버님 오늘 갈라다가. 이거 보고. 이제 못 간다 이제. 아 오늘 갈라 했는데. 아이씨. 도움이 된다니까 또. 아니 나는. 그. 아버님 아버지 안 계셨으면. 형처럼 이 정도. 군장 메고 다닐 뻔했어. 아 진짜. 아 그럼 무거운 짐들은 이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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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불쌍 먹으라고. 아니. 이 형. 이 형도 100% 어깨 아프면 호소할 것 같거든. 벌써 와. 약간 헹구인 것 같아. 마셔. 마셔야돼. 아니. 쌓일 곳이 없어 근데. 마을회관 이런 데 가면 가야 돼. 아. 내가 이게 걱정이었어. 화장실이 없어. 그래서 디펜스. 디펜스를 차고 와야되나. 디펜스 맞나? 아니. 그거 말고. 비료 제조하면 되고. 어. 비료 제조한다고? 어. 대충 가서 아무 데나 싸게 낀대. 남자네. 여자들은 어떡해. 마을회관 이런 데 가서. 할머니한테 양해 구하고. 아 애교 물어야겠네. 어. 그리고 싸지. 마을회관을 본 적 있어? 마을회관 되게 많아 언니. 장난 아니야. 무조건 거기서 쉬어요. 버스정류장 아니면 마을회관. 오늘은 카페와 편의점 좀 있어서 괜찮을 듯. 음식을 다니셨던데? 그런 건 없으셨네. 음식 뭐 안 갖고 왔냐고 물어보는 게. 어 나한테 어제 껌 주라고 자기한테. 아 그래? 그래서 어 껌 없는데요 이러니까. 다음에 올 때 껌 갖고 오라고. 화장실 쎄 껌을. 아 그것도 많아. 아 있잖아 여기. 사탕. 아 있어? 응. 사탕을 하나씩 주면 줘야 돼. 초콜렛 좀 드리면 돼. 근데 어때 재밌어? 독도대장장? 재밌는데 힘들어. 나도 진짜 한 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루 하는 게 너무 좋은 거 같아. 하하하하하하. 뭐라고? 나 갈래 이러지. 나 갈래. 아 그래서 언니도 온다고 그랬잖아. 아 나 그래서. 러너가 언니도 데려온다길래. 왜 고생을 시켤려고 그러지? 이랬는데. 아니 난 억지로 안 들어오지. 응. 나는 올해 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아. 왜냐면. 마지막. 앞자리가 바뀌는 마지막에. 그. 어 진짜요? 네. 그래서 저 요즘 생각이 되게 많아요. 오. 다르잖아. 이 공성과. 아니 근데 다르긴 하잖아. 40대랑. 그래서. 아니 근데 그 정도인 줄 몰랐어요. 고마워요. 진짜로. 모두 다 고마워할걸. 정말 고마워요. 아니. 어? 얘 사회생활 저 간다니까. 하하하하하하. 여유 맞아요 근데? 난 뭔데? 그리고 초등학교만 지나가면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바로 나와요. 아허. 그래서 이런거 저런거 막 하고 싶었는데. 이거 한다고 그래서 나 진짜. 나도 갈래. 하루정도 괜찮아요? 어. 다들 고생하니까요. 하루정도. 이분들에 비하면. 우린 찍소리되면 안 되네. 아 당연하지. 아니 근데. 괜찮아요. 민기형은 온갖 찍소리 다 낸거 같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다리 마지막에 절고 갔어요. 아 진짜? 어 진짜로 진짜로. 다리 절기. 그리고 몰래 카카오 택시 부르다가. 검거대기. 하하하하하하하하. 숨어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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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검거대기. 하하하하하하. 몰래 카카오 내 가방에 집어넣기. 하하하하하하. 그치그치. 그래볼 다 했어. 하하하하하하. 그래도 귀엽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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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누나는 좀 많이 더워보이는데? 구조. 나 괜찮아. 왜 그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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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그 새끼라고? 어? 언급 금지 하자 이제 어? 그래? 어? 오케이 언급 금지 언급남 그 새끼야? 알았어 알았어 동만또처럼 이 털고 와가지고 그니까 우리 사이 이간질 너무 많이 했어 여기 간신 한 명 있어 십상시 근데 이제 칸나라 망했어 걷기 좋은 날씨다 그러게 오늘 진짜 좋네 한타쿨 때 왔다 비 내리고 딱 그 다음날이라 음 비 맞으면서 간 거예요? 네 오제 오제 그러면은 한교 거기 네이버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야 그치 아니 그 차 타고 오는데 경부선 타고 오는데 이제 고속도로에서 네이버가 보이거든 어 어 아니 거기서부터 2시간 걸리더라고요 달려도 달려도 끝이 없던데 아 대체 이 길을 어떻게 걸고 온 거야 힘들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 진짜 진짜 별의 별일들이 다 있었지 진짜 고속했는데 존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 나 약간 조모처럼 그렇게 못하겠어 나 아무 일도 없어서 못하겠어 존나 많은 일이 있었어 뭐 그랬겠지 이런 일 저런 일 있었겠지 이거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해 이 긴 시간을 아 이제 4일 남았어요 언니 근데 절대 잊지 못하지 않을까 어 그치 어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은데 세웅아 그 미안 어 됐다 아니 우리 발만 모여가지고 아하하 야 내가 들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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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트는 기다려 근데 진짜 팔이 아파보기네 이거 팔 아파 이게 대각으로 들어가지고 줘봐 내가 잠깐 아니야 나도 야방 때 내가 대로 아니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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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힘들 때까지 기다려 지금 본 다음에 나를 나 아까 들었잖아 아직 아니야 그냥 그 새끼랑 차이가 있는게 유부남들은 항상 먼저 들어주려 한다 맞아 맞아 그 총각은 안 그래도 빨간 뿐이다 그 총각은 안 그래도 빨간 뿐이다 저기거든요 여기 차도로 들어가신 거 같은데? 위험하우니 차도로 들어가지 마세요 네네네네 위험하우니 차도로 들어가지 마세요 여기 중이라고는 되어있는데 야 여기야? 여기 맞춤 맞아요? 청룩장이랑 김치찌개 밖에 없는데 김치찌개 난 청룩장 안좋아 나도 청룩장을 못먹긴 하지만 다른 메뉴가 있겠지 김치찌개 일요일은 쉽니다 영업중이긴 하네 김치찌개 먹죠? 김치찌개 고우 밥은 잘 먹고 다닌건가요? 그럼요 제가 맛집 맘방 하고 있습니다 어제 먹었던 공주칼 제가 기가 막혔어요 집에 도착해서 몸무게 한번 제가 아 그럴라고요 물어봐야돼 유튜브 촬영하는데 오 사람이 꽤 있다 오 사람이 꽤 있다 어우 야 심장불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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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 내가 먼저 물어보고 올게 점심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누구나 맞지마 혹시 5명 자리 있나요? 네 대사님 저희 유튜브 촬영 중인데 저희 어디가 밥먹으려고요 사진 찍으신다고? 아 저희만 감사합니다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오 딸기 많이 5만원 감사합니다 먼저 들어가시죠 제가 신발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죄송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다 하면 될 듯 잠깐만 끓인다 음 아니 여기서 맛있게 뭐 근데 맛있는 거 맞는 거 응 앉으세요 친구들 앉으세요 여기에 카메라 어디가 네 여기다 둘러 여기서 아니 왜 화가 잔뜩 나는 게 김치찌개랑 김치찌개를 시키면 여러 그릇으로 소촌을 떠먹는 시키고 생선이 기본일수록 김치찌개 청국장 2개 있네 김치찌개 청국장 2인 2인씩 시켜야돼 김치찌개랑 김치찌개랑 김치찌개 한 3층차 간다리 한 3층차 간다리 한 3층차 간다리 만고만? 네 아침에 있는 게 확인하시는데 안 넣어놔 뭔지 이거랑 이리 와 일로 와 오 다 김치찌개? 내가 여기 앉아. 아니 여기 앉아. 엄마랑 인사했어? 그리고 다 김치찌개? 네.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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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2개. 네. 다리가 아직 안 추웠어. 오옹! 이거 진짜 아냐? 잠깐만요. 사장님 저희 김치찌개 3개, 2개. 남은 소스. 네. 공기밥 따로 시켜야되네. 공기밥은 나오구요. 물질 나는 것은 저쪽 작은 바통에서 쏘서 드시면 되요. 사장님 씨. 여기 콜라 제로도 있어요? 콜라는 있구요. 사이나 있어요. 사이다 먹어 먹을래? 먹을래? 네 사이다 이거 먹어? 사이다 4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혼자 배고있고 잘 배고있다 잘 보이네 구청자분들이 이런 음식을 잘해 어떻게 알려줘? 이름 이름 맞추리라고 맞추리라고 역시 막내 자세가 돼 제왕입니다 아 얘가 맞네 가깝잖아 이달이 아니고 이달이 아니고 가다가 이거 찍은거야? 이래를 지나친적이 있어? 그 대전 대전 이런데 맞아 맞아 돌기네 처음에 찍었어 지금은 이런 텐션 안 나와 얘 처음이니까 나올 수 있는 텐션이 됐다 나 제일 특성인데 근데 진짜 추억 추억 좀 말아 추억이겠다 이제 이런 여가시간도 없음 이거 찍을거에요 숙소 들어와서 잠 숙소 숙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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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 어디 있어? 저희 세분 이쪽이 타고 이렇게 아 예 네 네 네 아 몰카비 그니까 신기하다 귀엽다 땡큐 감사합니다 근데 아픈 데는 있겠어? 다 아파 안 아픈 데 없어요 다 아파 안 아픈 데를 물어봐야돼 네 아니 막 그러고 있잖아 백토대장면 끝나고 이거 먹을거다 이런거 어 사실 이게 잘 먹고 다는거 같네 대전 섬신당이 너무 맛있었어 아 맛있어? 어 근데 이게 지점이 달라 줄을 사야되는데 원점이 줄입니다 아 근데 어제 너무 맛있었는데 뭔가 어 진짜 맛있어 근데 뭔가 오늘 아침에도 먹고싶었는데 저도 먹으러 와야돼서 근데 빵 갖고와가지고 나중에 아 진짜? 진짜 맛있더라고 진짜 맛있더라고 다 먹지? 엄청 맛있어 진짜 맛있더라고 뭐가 맛있어 지점이? 몰라요 안 먹어서 모르겠어 나는 무슨 딸기가 올라가있는 생크림 밑에는 롤 케이크야 응 진짜 맛있더라고 다름이 다르구나 응 진짜 맛있더라고 우리 결혼식 있어서 한번 근처에 간적이 있는데 간적은 없어 간적이 없어 진짜 맛있더라고 여기서 참다 맛있어 30분? 원래 대전하면 성신당이나 개물진 어? 아시는구나 대전하면 개물진 아시는구나 대전만주에 개물진이 맛있는구나 원래 그게 맞지 거기 다이묘 다른게 없대 심심하대 기흥다이묘 양룡 근데 대전에서 대전까지만 성신당이 대전에서 대전까지 논산 논산까지 한입 이런 대전 대전 형 백성 빵 일단 뼈 로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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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도 걸으면 말을 올 때 들지않았어 내가 왜 말을 했지? 왜? 왜? 말 없다가 한 대 맞았어? 니가 그런거 다 인정해줘 30당 300원인가 있는데 그냥 표정이 말 안하는거야 나의 차이가 좀 있어 내가 안 편한게 아니고 본인이 안 편한거 뭐야 표정 넣으시면 안 편한거야 너 왜 나를 무서워 너무 두려워 누나 잘하네 그렇게 해 20대 초반이야? 아니요 내가 3살인데 누나는 중반이라고? 우리 중반 내가 몇살이지? 내가 몇살이지? 30살인데 30살 누나는 35살 나 중반인데 여기도 34살 은섭씨 29살 6살이야 3일 안 지났잖아 저 95살 저 석열패치로 29살 우와 여기 다 판독되는 사실 아니죠 석열패치 아니 근데 어쩐지 석열패치 내가 봤을 때 세수하냐고 얘 혼자 하고 둘이 아니 왜 이렇게 죄인처럼 해 세수 안 했을 때 세수하란 말이야 애기들은 어떻게 되겠냐 애기들 어머님 어머님 매니저 항상 애기들 아기 그거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상 옛날에 소연 언니랑 누가 너가 고향 그때는 너무 어려서 너희가 힘들 거고 얘도 어느정도 우리가 맡겨도 될 듯 근데 좋아 양노은 뭐야 아니 왜 이렇게 러너랑 똑같이 하나도 없었어 진짜 러너랑 그냥... 11차 화이팅 뭔 소리야? 나 말지 왜 끊었어? 게임을 해서 그렇지 근데 꽤 순하다 약 먹는데 저렇게... 이렇게... 바나나를 안 하냐? 아니 왜... 모르니까 애가 뭘 안 하냐 애가 뭘 쓰는 줄 몰라 모르니까 난 싫어하는데 계속 밥 먹는 게 너무 길어 밥인 줄 알고 아유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애기 좋아해요? 애기 좋아하죠 너 좋아해? 응 난 애기 진짜 싫어했는데 어? 아 애기 싫어했어 아 근데 그게 있어 나는 초등학생 이전까지만 좋아해 아 잼민이 대신 알아 초등 싫어해 나는 막 그런 거 있잖아 애기 때 막 웃어 제끼고 막 땅바닥에서 뒤로 밀고 막 진짜 꼴비기 싫다 이러는데 우리 애는 조금 다이긴 한데 근데 그러니까 난 그렇게 안 키우지 음 아 백과 피우고 제가 어렸을 때는 별로 애기 막 귀여운 거 몰랐는데 어 나이 드니까 애기 너무 귀여운 거에요 그래서 저 그거 봤어요 러너님 꽃비님 그 육아 유튜브 있잖아요 그것도 재밌는 거에 보는데 저 그런 거 약간 다 보고 보는 건 좋지 우리 소궁이 찾고 있습니다 그럼요 아니다 너 혼자 그거 했잖아 독시대 인생 독시대 인생 어 독시대 인생 했잖아 아 했어? 어 오늘 오늘 코로나 왜 한 거야 왜 그래 모르는 거죠 인생이 인생이 갑자기 이제 뭐 성모 마리아 마냥 이제 아니 그럼 오늘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캐스터 됐어 그 같은 거 되거나 갑자기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대보역이면서 끝났어 어 어 어 나 그날 방송 안 할래 나 그날 방송 몰래 미리 얘기해줘 미리 얘기해줘 미리 얘기해줘 나 나 딱 치킨에 맥주 놓고 딱 미리 얘기할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내보역이면서 끝났어 레전드긴 하다 진짜 레전드인데 진짜 레전드인데 아니 너무 재밌겠는데 아니 사람들이 맹세를 뒤집더라는데 맹세를 뒤집더라는데 맹세를 뒤집더라 에헤ㅎㅎㅎㅎㅎ 누구냐고 도대체 누구애냐고 도대체 5분 10분 1분 10분 1분 12 Buying 이제는 ł 1주 2주 담아봤는데 네 잠깐만요 끊겨? 충전하니까 끊겨요 저거 샀어 울트라 20장에서 밸럭시 20장 관렬이 많이 없어?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반찬이 완전 완전 시골 반찬 오늘 딱 완전 좋아 기가 막힌다 먹죠? 이거 짐벌이 나만 먹었는데 아 제가 어 오 반찬이 또 있어 계란까지 나와 그냥 그냥 이렇게 먹으면 저녁은 언제 먹어? 이제 다 완주하고 있어 좋다 퍼져 언니 중간중간에 카페 이런거 가 아 그래 그래서 어슬러 이구나 그래서 어슬러 먹는거야? 이게 뭐야? 서비스에요? 원래 나오는거에요? 진짜 맛있다 밥 비벼먹어도 진짜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 집 반찬인거 같아 야 이 시청자분이 맛집을 잘 알아주셨네 우와 중간에 카페로 간다 너무 웃긴데 어슬렁이 된 이유가 있어 응 우리 언니 그치? 그럴거 같아 뭐야 우와 엄청 무서워 우와 수강님 공기밥 하나는 좀 많이 남아주세요 아 아무 콜리야 아 근데 다들 많이 힘들거 같아 내가 아니 아니 2 4 9 여기 미쳤네 내가 방송이 겹치잖아 시간대가 그래서 4주는 못봤는데 볼 때마다 밥먹는데 얘 혼자 먹는거야 뭐 장난 아니야 나도 못먹어 나 되게 잘먹어 아니야 이게 너 완전 겹쳤어 아 넌 겹쳤어? 체격이 좋아졌어 아 진짜? 그게 붙었구나 뭐야 거의 먹방이 붙어 너무 잘먹어 맛집인 이유가 있어 맛집 추천 잘해졌죠? 뿌듯 이 이유 잘 나온다 음 음 어흥 어흥 아흥 어흥 아흥 잠깐만요 반대로요 제가 sab't like 와 máquina 아 감사합니다 아 아 맛집깐 아 이거 그냥 김치찌개가 아니야 야옹 완전 시골 김치찌개 이렇게 고기 와 나 이거 안주 숟가락이라서 깍깍해. 이거 먹어봐. 이거 고등어예요? 그런 거 같은데? 사연이 이거 고등어예요? 고등어와 고등어와. 손 나왔어. 전이요? 이거 뭔 종이지? 쑥이예요. 쑥쑥. 쑥. 사람 많은데 와주세요. 잠깐만요. 나 이거 안 쓴 젓가락이. 맛있겠다. 뭐? 나 지금 딴 입에 뼈에 빠져? 이거 놀라네. 문제 아니에요, 이거? 생선 불러달라고 했어, 이거. 입만 계속 나오네. 농장이지? 농장 있겠네. 기분 하나만 바꿔. 열심히 발라줘. 아니, 뭐 한입 먹여줄까? 이런 남자맛 아저씨, 아 미안.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 맛있다. 와, 그거 뭐야. 미쳤다. 사실 처음에 외관 보고, 어? 그 정도인가 했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 솔직히 외관 보고, 어? 여기 가도 되나? 이거 너무 맛있어요. 너무 죄송해지네. 역시, 겉모습만 먹으면 하나만. 서울촌 사람들 받침보고 놀라는 건 보소. 와, 돼지고기도 있네. 아, 역시 김치찌개 돼지고기지. 너무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독자 그렇게 갖고 있을 거면 이게 줘요. 아, 네. 어, 어. 여기 압섭씨가... 어, 네. 김치찌개. 이쪽말도 해주세요. 압섭씨. 썼어? 어, 어. 고등어 먹는데 써버렸어. 압섭씨 좀 가져올게요. 진짜 맛있어. 어, 고등어 진짜 맛있지. 응, 고등어. 진짜 맛있어. 와. 내가 너무 좋아하는 고치집. 와. 아, 이러니까 또 청국장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네. 좀 맛있어. 좀 맛있어.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다 아신 거예요? 아니, 이 치수는 진짜 어디에도 있네. 약간 지역 맛집 자아다니는 거 너무 재밌어요. 우리 지역 맛집? 응. 응. 치수와 함께 라면 어디로 갈 수 있지? 먹겠습니다. 이것도 엄청 맛있어요. 뭔지? 응. 이거. 오징어 먹었어? 오징어 먹었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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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메뉴는 그냥 백반에 같이 먹을 찌개 선택 아니냐? 응. 와. 아, 이게 수골 맛. 응. 아, 여기 진짜. 시청자 분들한테 추천 들어도 괜찮겠다. 너무 맛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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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까 이거 그냥 가져가면 어때? 네 개. 한영아 네 개? 네 개? 오오오. 응. 으응. 미쳤다. 미쳤다. 진짜 미쳤다. 진짜 미쳤다. 진짜 미쳤다. 말도 안된다 밥이 맛있으면 음료수가 더 맛있지 않아? 응 그때 맛있어 오늘 저녁부터는 전라도 밥상일텐데 침돌아 교행 언제 방송오는데 혁구이가 오늘 삼겹살 구워먹고싶다 그랬거든 전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거 같은데 나 그래서 그거 듣고 나도 삼겹살 먹고싶다 저거같은데 얘기해 진짜 맛있어 근데 여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근데 숙전이 여기만 나오는건가? 숙전이 없네 러너형 꼬삐님이 만들어준 요리 먹을때보다 더 감탄하면서 먹네 그냥 그렇다 어떻게 만족스러워요? 대만족 집밥같은 잘 먹겠다 이거 만들어준거 같아 너무 맛있다 근데 러너형이랑 밖에서 밥먹을때마다 느낌인가봐 집에서 누가 밥 안해준거 같아 어? 아니 아니 느낌 맛있게 먹고 네 러너형이랑 밥 안했어? 아니 그지 근데 밖에 있었다는건 집이 아니었잖아 배고픈거잖아 너무 그리운거지 그맛이 네 네 남봉이 이 말씀 얘기해 집새끼야 맛있어 얼마 안 돼 응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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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생명은 맛있는데? 그지 뭐 몰라? 이제 좀 먹었구나 고등어 미쳤어 어떻게 어떻게 하신거지? 집에서 한 고등어보다 더 맛있어 어떻게 맛있지? 고등어가 진짜 맛있어요 응 메뉴로 내도 될거같아 아니야? 단단이 진짜 맛있어 음 밖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너무 바빠 밖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너무 바빠 밖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너무 바빠 응 어 잘 먹어 남봉이는 먹방 해도 되겠다 잘 먹어 진짜 잘 먹고 나 판매도 못 샀어 어 고등이야 잘 먹는구나 응 남봉이는 진짜 잘 먹어 응 남봉이는 진짜 잘 먹어 여보 응 이것도 이것도 응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이런데 어묵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 음 아 백파대 헬스 아 엄마가 근데 나만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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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 없어요 밥이 없어요 밥이 없어요? 에잇콩만 있었나? 아잇콩만 뭐 할까요? 이거 반찬 뱌스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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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한 공기 드리면 돼요 네 됐어요 너무 맛있어 잘해 뜯어 뜯어 팍딱 너무 맛있다. 내가 최근에 간 극판 숯불에 잘 맛있는데? 응, 이게. 두사랑 숯불이라 남봉이 아니었으면 몰랐겠네, 형님. 여기 진짜. 어, 맛있다, 여기. 마취려. 필루가 숯불에서 내가 계속 얹히라. 근데 또 여기가 군부리가 많지 않나? 용산적으로 더 먹어요. 여기 설거지 하시는 분 시크벌마잉. 육분이 뭐야? 육분 봉불. 군대 갔다 왔죠? 정말 맛있어요. 잘 먹자? 아니, 펭귄 얘기를 하는데. 러버가. 아니, 펭귄. 펭귄이 20kg거든, 훈련돼서. 정확하게는 3군 공부임 행군 분도 있어. 행군은 무장하고 받은 거야. 완전 분장. 엄청 무겁지. 거기다 총까지 드니까. 미친 짓이야. 너무 힘들다. 너무 평생인데, 행군 갔어요. 훈련소랑, 유격이랑, 호캉기. 유격이랑, 호캉기 때는 가방을 안 메고. 상등이니까. 아, 달라요? 네, 달라요. 그리고 총도 안 들어요. 근데 가방 안 메는 총이 없거든요. 저희 전문 총이. 근데 훈련소 때는 했어요. 훈련소 때는 다 메고. 다르구나. 다르구나. 상대는 몇 년? 상대는 몇 년? 똑같아요. 그냥. 현영이라는 게 있고, 거기 안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굳이 하나가 상대야. 그럼 현영에 포함된 거. 감사합니다. 세번이 됐어. 저도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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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만큼. 와, 나 지금까지는 너무 좋은데. 행복하죠. 나 너무 행복하고. 형, 스트레스 형까지 진짜 행복해. 나 맘 같아서 지금. 우리는 내일부터 4일동안 육아해야 되거든. 상금도 내 이야기할 때 있으나. 그리고 난 내일 충분히 이제. 짐이 20kg짜리, 15kg짜리, 5kg짜리, 10kg짜리 들고 가야 돼. 그다음에 애기도 10kg. 대령이 제설하는 분의 계력에. 나 막 갔다가 여기 물을 안고싶다. 그냥. 우리 다 취소하고. 그렇지. 어디 가는데? 여기저기. 이따가 제발 물 좀 먹어. 할 것 같은데, 크크크. 저도 어렸을 때, 아빠가 맨날 막, 여기저기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좋았어요. 지우저도 생각해서. 딸을 진짜 사랑하셨는데. 응. 진짜 막, 부상절리, 이런 거 다 하라고. 동국 각질하고. 아, 그 약간 뭐, 팔경, 이런 거잖아. 네. 아빠가 역사, 이런 거 엄청 좋아하셔 가지고. 절경 같고. 다들. 아버지 안 드세요. 네? 네? 지금 어떻게 보시면, 아버님 라이딩 하시는 거예요. 그치. 그, 학원 보러다주시고. 그렇죠. 라이딩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아빠 이거 끝나면, 다리 마사지 해줘요. 어? 소풍이가? 아빠가. 아빠가? 아빠가? 아빠가. 와, 진짜 숨이 다 진짜. 아, 이렇게 누워있으면, 저녁이랑 아침마다 마사지를. 와. 와. 와, 아버님 진짜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너무, 너무 정성스러운데? 내 생각은 어때? 좋아요. 그치. 이상형, 우리 아빠. 와, 나 이런 얘기 듣고 싶은데. 이미 불렀어. 아, 진짜요? 러넘클러스였어. 러넘클러스였어. 그런 얘기 안 해? 어렸을 때 딸이 막, 아빠랑 결혼할 때 이런 얘기 안 해요? 아들아. 왜? 안 해? 왜? 나 어렸을 때 아빠랑 결혼해서 이랬는데. 근데 왜 저출산인지 알겠는 게, 애초에 얘도 결혼하고 싫대. 멋있어. 왜? 진짜예요? 엄마 아빠랑 쭉 살고 싶은데. 볼 때 소주하려고 할 거예요. 엄마가 존다 보다. 왜 아빠한테. 아빠 얘기 안 하겠는데. 보통 어렸을 때 딸이 그냥이라도 나는 항상 아빠랑 결혼할 거야. 하지 않나? 나는 했던 거 같은데.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잘 깨달은 거 티면 안 된다는 거야. 벌써? 와, 나 우리 진짜 대단하시네. 어떻게 결혼이라도 필요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잊고 싶다고. 결혼하고 나가야 되니까. 엄마 아빠랑? 엄마 아빠 등골 빼먹겠다 이거지. 월세 안 내고, 식탁도 해주고. 형 확실하구나. 근데 그게 좋긴 해? 꿀이긴 해. 너도 지금 부모님이라고 했잖아. 뭐지? 부모님이라고 했잖아. 무슨 얘기 했지? 형님 그럼 하실라고 하시고. 아, 이제 나는 친형이 있는데 형이 밖에 나가는 사람이라니까. 부모님 외로워하셔서. 먹지 말라는 거야. 아아,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아니야. 아, 진짜로? 응. 그래도 나가지 말라고. 아, 진짜? 가사금. 안 되네? 네. 소음 이슈 때문에, 아, 나 더이상 방송을 이대로만 진행 못한다고. 안 한다고. 아, 아. 아, 아. 네? 형님 아세요? 응, 부모님은 집에서요? 저요? 저요? 집에서? 그 집에서 대회 때문에, 호흡 때문에 좀 오고 계시죠? 네, 맞아요. 이만큼 혼자 살지. 아, 나 혼자 살 때 막 더 죽어. 음. 아, 얼마 안 됐네. 응. 근데 저도 혼자 사요. 혼자 사는데, 엄마 아빠가 자주 찾아오고 있잖아. 아. 오셔서, 장소도 좀 해주시고, 말래도 좀 해주시고. 왜이동이야? 아니요, 오빠가 있어요. 그 오빠한테는 안 그랬지? 네. 딸바보들이야, 딸바보들이야. 응. 부모님들이 딸바보들이야. 이거 조금 묻었는데, 닦아지지 않아? 난 빨리 들어가고, 괜찮아. 그래, 또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나도 왜 이렇게 빨리 먹어. 나 좀 빨리 먹는 거야. 빨리 먹는 거야. 빨리 먹는 거야. 빨리 먹는 거야. 빨리. 남봉님이 그런 거 되게 빨리 먹어. 원래 많이 먹는 애들이 빨리 먹어. 남봉님은 약간 극식 먹듯이. 맞아요. 그죠? 극식같이 극식인 줄. 그러니까, 진짜로. 노을이까지는 다 먹어야 돼. 그건 그렇게 거짓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나는 게 안 나요. 밤봉이 너무 많네. 나 고등학생각 때문에. 누가 먹는 게 없어도 빨리 먹는 게 있어. 빨리 먹는 거잖아. 간식을 많이 먹었는지 궁금해 저희는 저녁에 여러가지 정리하는 중 이런 느낌을 만들었을 때 이따가 배워부터 왔으니까 나도 되게 잘 먹거든 얘랑 나랑 둘이 먹을 거니까 아니 러노 물 빼고 가잖아 아니 저거 마시면 돼 걱정인데 잘못 이해했어 내가 뭘? 물 빼고 가잖아 나 이긴 하는데 나 이긴 하는데 취업하고 가면 아 취업하고 오면 좋아 취업하고 오면 좋아 취업하고요 어 여보? 아니야 나 여보가 얘기해 줄래 역시 연륜이 느껴진다 나 얘기할래 했거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네 나도 참 이게 모든 걸 쳤들까지 이해는 안 했는데 이게 뭐 한마디 얹기가 참 야 근데 여기는 29금이 아니야 아 셋째도 계획이 있어요? 아 셋째도 계획이 있어요? 아 저요 저 그거 3개 아니에요? 네 둘째까지 봐 둘째만 해도 애기기지 아이 완전히 너무 힘들어 이제 줄 커 안 해 이제 근데 너가 이대로 나이를 먹으니까 교회 해 아 맞아맞아 그래도 안 해 솔직히 최야를 볼 때는 나 어릴 때 진짜 거의 내가 무관심이야 일만 하고 근데 지금은 이새가 너무 예쁘니까 애 볼 때 최소한 아 너무 예뻐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근데 나중에 남봉님의 애기나면 애기 눈이 진짜 이렇게 부리부리해 불었어요 야 너 애기나면 너무 예쁘겠다 그래? 애기나면 애기 예쁠싸 이새가 예쁠싸 근데 남봉님 만약에 아들 나오면 진짜 무관총짝일거 같은데 어어 막 울어내줘고 진짜 말 안 들을거라 그래서 어디 유배보낼 수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말을 하도 안 들어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가서 자랐거든요 어릴 때 한 1년 정도 응 너 말 안 들어서? 말을 안 들어서? 네 유기 한 번 당했어 어릴 정도 유기를 당해 아니 야 부모님이 아니 내가 말이 유기지 부모님이 맞벌이할 때 바쁜데 애가 막 어디든 간다 같이 보고 가니까 챙긴 게 다 박스해서 시골에 잠깐 보내놔야죠 아 그런 거 있어요? 막 뼈에 동간적으로? 아 많죠 많다구요? 아들렘이니 애고 많이 주나요? 저는 저는 진짜 그 보험사에서 따로 연락 올 정도로 보험사 게 아니라 네 애기 함께 하나 주셔서 왜냐면 한 달에 한 번씩 그 보험사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왜 학대하냐 어린데들하고 대학을 초등학교 중학교 근데 그 시기에 그들 많이 다쳤었어요 일단 인생들이랑 인생들이랑 정말 웃겨 야 이 정도면 학대 아니야? 아니 진짜 맨날 맨날 발가락 뭐 뛰고 막 인대 늘어나고 근데 뭔가 뭔가 러너님이랑 코펜언니 그 남자 애기 있잖아요 그 방에 걔는 뭔가 엄청 얌전할 거 같은데 아니 성격들 자체가 엄청 얌전하고 뭔가 그럴 거 같은데 그리고 싹싹싹 안할 거 같아요 얘는 좀 약간 약간 여성스러운 약간 이렇게 안녕 효궁이 목소리 학실에서 다 들려도 싸면서 내용 다 알아 일부러 크게 내준 거야 지마 소외될까 봐 아 나는 해먹으면 그래라 다 들려건 다행히 남봉이 뭐 아들 나면 뭐 어쩌고 그렇던데 확실하네 진짜 육아 난이도 최상 부정하지 않을게요 심지어 진짜 정상치 않았던 게 어릴 때 보면 깁스하는 거 그게 멋있다 생각해 거기에 깁스하고 깁스하고 그런 부담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팔 다치고 그랬어 깁스한다고 생각해 낭다르네 진짜 진짜 있었어요 나 한 번도 안 들어갔어 살면서 여기 다 한 번도 안 들어갔어 그리고 안경 쓰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일부러 시력 덜 보려고 젊은 집으로 아 진짜 또 그런 게 있었어 눈에다가 담배 쪄 놓고 알바람 아프고 그때는 또 약간 약간 낭만의 시대가 아니었다 낭만이 아니라 진짜 낭만의 시대였어 그때 우리 못 잤어 그래갖고 진짜 어머니 너무 정정스러운데 어머 아폴로 눈병이 유행해가지고 아빠 비비고 봐 어 맞아맞아 많이 혼났어요? 나 눈 닦죠? 아냐 아냐 뭐 동작이니까 어 계약 응 집계약 저도 상실같고 껴안 어 다리 근데 지금 화장실 안 가면 언제만 일찍 오는 거야 어 그쵸 언니 엄마 여기 되게 깨끗하거든 갔다 와야돼 응 이러면은 물도 맡기기 힘들겠다 그렇지 차가야 될 때는 있어 그래서 그리고 언니 화장실은 깨끗한 데 있을 때 그렇고 아 맞지 맞지 아 맞지 맛있네 맛있네 네 다 먹고 다 버려요 네 뭐 좀 먹어? 아 네 진짜 맛있긴 해 맛있어서 아니 근데 듬산이 먹고 가는 줄 알아요 어구구구구 이거 뜨거워 괜찮아? 우와 이거 어떻게 드세요? 그러니까 형님? 우와 진짜 미니깨 왜 나도 아까 빌라가 놀랐어 나도 웬만하면 뜨거운 거 잘 잤거든 얘 심해 어 많이 심해서 놀랐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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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러너 두 개 먹은 거 진짜 오랜 거 아니야 아 진짜? 나 원래 많이 먹네 그래? 근데 왜 집에서도 항상 뭐해 집에서도 해 응 잘 아 고마워 식욕이 없다고 하더라고 나 얘기하잖아 응 고마워 근데 더 굶겨야 야 남봉아 어? 장모님 해주는 음식이야 아 그래? 너 지금 우리 장모님한테 뭐라는 거야? 아냐아냐 한 번 아냐아냐 너 이 자식 아니 형이 저번에 지나가는 말로 맨날 배날봉이신 거 먹는 거 좀 약간 지른다고 하더니 아니 그거 아니 그거는 이제 우리 회사에서 식담 먹는 거지 까비까비 여친만 챙겨봐 여친만 챙겨봐 여친만 챙겨봐 여친만 챙겨봐라 남봉아 꼭 나한테 소개해줘 30일을 못 가게 만들었잖아 투투도 못 가 야 투투도 존나 웬만히 들어오는 거야 아니 투투도 뭐야 200원 근데 투투로 200원씩 받았잖아 어 투투도 못 가 너도 그랬어? 응? 너도 투투로 250 남봉이 1진 출신이야 아 나 200원씩 냈지 남봉이 1진 출신이야 아 그래? 응 반상해야 돼 약간 히포자라고 그런 애들 있어 가끔 그 바이브 나와 응 1진 그 바이브 나와 응 근데 200원씩 걷어가는 애들은 진짜 천안이 쌍들여 그치 근데 낼 수 밖에 없지 심지어 얘들 돌려 사귀면서 자꾸 툭가 막힌 맞아 툭가 됐어라 난 좀 일찍 갔다가 남봉이 여기 약간 이상한 캐릭터 같다 네? 저요? 약간 캠핑캠핑을 보니까 네 캠핑하네 찜작지 않네 남봉이네 남봉이네 차멜레어 같은 거 여기도 한 번에 왔어 맞아요 맞아요 한 번씩 그 노래를 번호하면 그냥 사툰질 같구나 생각해 음 근데 언니 오니까 양전해 내가 너무 어른이란 건가? 아니 저 선생님 안 좋아서 공격적 준비해 아니 나는 되게 남봉이 되게 로맨틱으로 세마타입성인데 아니 아니 남봉이? 어 남봉이 우리 셋이 있으면 좀 약간 귀여워지고 응 동숙이 오면 13시대로 아니 아니 동숙이가 뭘 뭘 하고 그런 거야 왜 그 새끼 엉덩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임기 오면 또 되게 귀여운 동생 돼 응 되게 친한 동생 펜스가 여러 가지 있네 응 신기해 나한텐 왜 그래? 어 오늘 약간 힘들 예정인데? 딱 말해줄게 나 형이 동숙이 형 같은데 내 편일 줄 알았던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은기야 은기 은기 동숙이 왔을 때 양기 가득하고 그런 말 있어 물지까지 왔거든 저러게 이곳에서 윤대훈이 윤대훈이 일정일시 그를 죽여라 뭐야 빵 빵 은기 은기 ger 은기 유분함이라 은기 민기의 향이 느껴져 나도 내가 없었으면 뭔지 알았을지 몰라 수기영이랑 세범추한테 까분 대가를 치르셔야겠지 크크 끝난 몸 크크 하나씩 오늘 꼬팡송이가 들었더니 고치를 갖고 와야 하는 집사 있잖아요 재간동이네 동넥만 들고 이렇게 해요? 재간동이요? 아니요? 이 논의한테요? 남편이는 그저 내일이 기대된다 아니 뭐 그렇게 많이 드세요? 부산 출신이라 서로 그렇게 강하게 어필 안 해요 근데 왜 사툴기가 하나도 없지? 부산에서 살다가 이제 방주 살고 서울에서도 자취하고 서울 사람들이랑 몰다 보니까 좀 막 섞였어요 아니 부산 사람들이 아예 없지? 근데 이제 가족들이랑 대화하는 부산족들을 쓰고 진짜 짱매님이 좀 더 심하대요 여기도 사투리 여기도 사투리 여기도 사투리 어디야? 안 될 거 같아요 나는 병상도에 있는 거 영어릴 때 사촌들이 다 병상도야 그래서 나도 병상도 가면 사투리 맞아 병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 만나면 사투리 쓰는 사람 그럼 둘이 만나면 사투리 쓸 수 있겠네 구름도 안 돼 표준으로 쓰잖아 양복님 사투리 쓰는 거 느낌이 안 나는데 저도 모르게 쓰고 있어 안 돼 이거 칭차예요? 이거 칭차예요? 아 미안 미안 물로 안 준 거야? 여보 방방방 하자 알지? 일부러 안 준 거 이 양복은 내가 누구야 아니 시야가 그렇게 좁아서 어떻게 게임을 해? 와 나 진짜 나 지금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이야 낫다 응 근데 롤 할 때 실제로 터널 시작했잖아 아 맞아 맞아 터널 시작했어 무조건이지 무조건이지 화장실 닦아야겠다 응 무조건 닦아야겠다 무조건 닦아야겠다 여기 화장실 깨끗해서 무조건 닦아야겠다 응 그쵸 너무 맛있어 고통하고 네 멍청소가 진짜 말려놓으니까 그냥 쌈이잖아요 아 다 이걸로 나가 죽여버렸단 말이야 국밥 군말을 짠 타입어 이런 거 같아 네 상이 파악 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 우리 아이콘 좀 불편하다 왜 계속 치킨을 벌려 맞어 맞어 계속 내리고 눌러줘야 되고 딜레이드 생기고, 오늘 몇 시까지 걸어? 오늘? 한 7시, 8시 있어? 오늘이 푹토어 슬롱 시작하고 싶으니 밥 제일 많이 먹은 날 아님? 호텔 가고 하면 10시, 그 다음에 이제 잘 때는 12시 나 오늘 빨랫빵 가는데 진짜 졸려가지고 진짜... 빨랫빵까지 담기신 게 아니야? 아니 마침 첫눈 거리인 거예요 근데 도포를 빨아야겠는 거야 근데 도포만 빼고 갔어 진짜 너무 정신이 없어서 도포 빨아야지 이러고 나서 나도 도포 빼고 가져가 우리 대충 물어 빨아가는 거 나이잖아 음... 안 빨아있어 어떻게 됐어요? 속옷? 속옷 없어요 아, 속옷요? 있는 거 버리고? 있는 거 버리지 않았지 아, 넣어놨어요? 키패놓고 아, 키패놓고 양면으로 입으려고? 양면은 좀... 양면은 좀 에반데? 오늘 하면 이것도... 다음 날... 급팔 때는 뭐 양면을 먹으면... 급팔 때는 그렇게 해 어? 급팔 때는 그럴 수도 있죠 별론데? 아니, 물론 별로지... 나만 아니까... 하나 미어진 게... 네, 너무 편하게 살아도 많이 마세요 어? 뭐? 아니... 불편하게 살아도 뒤집어 입을 거 같진 않은데? 일단 하루만... 야, 어쩔 수 없을 때는 뒤집어 입어 양이 확실지 않아 진짜 어쩔 수... 근데 회장님... 아니, 뒤집어 입어요? 네... 밥 좀... 헛밥 얘는... 헛밥이 좀 주세요! 밥 좀... 뭐지? 이거는 사람을... 네... 불편하게 살아도 양면을 좀... 저는 거의... 편하게 살았네? 그래가지고... 아, 알아요... 치즈 좀 싸울까? 편하게 한 번만... 맞아요... 네... 맞아요... 아니, 나는... 아니, 나는... 아니, 나는... 일이 알고 있었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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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이제... 금요일부터는 다 게스트가 있습니다! 네... 내일 누구야? 네... 내일 한 개님! 네... 내일 한 개님! 목요일? 네... 목요일이에요! 민기 한 번 더! 오? 한 번 더? 응, 한 번 더! 50도로 마시잖아요... 오... 오... 한 번 더! 두 번 더! 응... 한 번 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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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큰일이면 되게 잘 버릇이나보다! 네... 아니던데? 다리... 근데 한 번 더야? 다리 절으면서 가던데?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유모차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되게 오래 했잖아... 몸이 좌식이 낫겠죠?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게스트들은 오면은... 왜 그래? 민기는 내가 초보셨인 거에요! 민기 형은 제일 좋지 않아! 민기 형? 그 형은 뭐... 일정이 워낙 많으니까... 이거 뭐 촬영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저희만 보여! ㅋㅋㅋㅋㅋㅋㅋㅋ 저희만 나와요! 저희만 나와요! 저희 청국장 민기! 네... 우리 청국장 근데 맛있는 거 같아요! 응... 맛집이... 언니... 오늘은 기뻐해! 그래? 23kg가 아니라... 2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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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가늠이 잘 안돼! 1시간을 덜 버려! 아... 이렇게 하면은 가늠이 된다! 응! 1시간을 덜 버려! 어떻게 이런 좋은 거를 이렇게... 이렇게... 준거죠? 원인이라고 하는 게... 2점이죠? 아... 아... 그럼 그러고 나면... 육수로 빼지게! 왜 상주가 빼는 거야? 줘야 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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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육수로 빼는 건 불가하네? 아... 육키로는 좀... 아 그래? 그럼 내일 한 개님한테 넘어가는 거야! 아 그래? 국은 민기! 어... 8월 할까 말까 하는 말은 안 할게! 어... 안 할게! 어... 조금... 너는 잘 먹는데... 아니... 빨리 먹고... 천천히 먹고... 나도 원래 빨리 먹는데... 어떻게... 하루에 5끼도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있죠! 둘이 만나면 안 되겠다! 너랑 나랑 만나야 돼! 히트 같다! 야 근데 너랑 나랑 이런 거 하잖아! 백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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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Re- movi 한 번 매... 보이는데만! Felipe rằng.... 살매 occasion 백힛 안 찍어서... 잘못했드네! 만큼은 왠지 안 allá! 그치? vi- vị VS 개인 절대 안 되는 것일 어머 결혼하자마자 그렇게 쪘어 애매했구나 맨날 먹고싶으면 안돼 우리는 혼전임신이니깐 먹고싶으면 안돼 입덕에 못먹어 짱 나 79틀과에 쪘어 헐 나 화장실만 안떠 병기가? 아 병기가 안들리구나 진짜? 진짜 따로 가만히 앉아 있고싶어 바로여기 수근하게 한번 70kg 몇키로 했죠? 24 아직 완성 아니야? 하이라지 하이라지 초풍이랑 한달만 같이 다니면 10kg 질 자신있는데 밑에가 24 74 74 딱 좋네 회사는 어디서야? 죄송해요 아니아니 방순킨사람이 있어 로노영은 앉아서 하나요 마음 편히 뭐다 언니의 마음이 뭔지 알아 근데 미안할 필요 없어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 지형 유지들만 한번씩 사줘 약간 비흥의 다이묘 양띵 그 다음에 대전의 다이묘 나와서 다이묘 언니는 여기 다이묘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진짜 싸다 이렇게 먹었는데 49,000원 우리 이렇게 먹었는데? 어 진짜 싸다 4만9,000원 어제 우리 송승당도 그렇게 타는데 4만5,000원 대전이 싸네 진짜 싸다 원래 이렇게 싼건가? 2인당 만 원이 안 되는 거래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좋은 도시여 너무 잘 먹어 음 약간 걱정돼 나는 아침에 많이 먹으면 힘들고 아 아 아니면 부럽다 아니 그건 했다 휴엌서 4개 빼니까 빼면서 4만5,000원 아침에 먹어야 밥식으로 갈 수 있어 나는 아침에 많이 먹으면 힘들고 저녁에 많이 먹으면 그리고 저녁에 원래 4시간 아 근데 이렇게 먹는 거네? 응 근데 중판에 막 가급해 있으신 분은 20대이신가요? 그럼 결국에 뒤져때 이것저것 내려가 음 미국 공사가 약간 고생해서 놀았으니까 이제 마무리로 아 아 구독과 이렇게 저울에는 나 2번 했어 나 봤을 때 러더 같은 거 있잖아 응 3시간 뒤에 지금 시작해 가자 나 가자 나 나가면서 화장실 한 번 들렸다 갔어 오케이 니코틴 충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맞지 이거 모자 형 꺼여? 네 제 거에요 제 거에요 헤이 헤이 좋아해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주렁줄이 다 달고 있던데? 링겔이 아니고 링겔이 아니고 링겔이 아니고 링겔이 이거 어떻게 이거 다 두고 다 줄 거야? 오늘 다 드는 건 내가 냉돼 가운데 계신 분은 아이돌 출신 아니고 아이돌 출산이신 분입니다 80분이라서 뽑고 있네 이거는 빼고 어떤 걸 뽑고? 언니 괜찮아 언니는 언니는 우리가 안 한 거야 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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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입에 삼킬 테이 야 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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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입에 삼킬 테이 야 저기 언니 언니 이번 태풍 하셨어요 어머 죄송해요 아 아 아 아니 오늘 오늘 아침부터 아이돌 노래 한 열 번 듣고 왔어요 콧 뻥 뚫려 뭐지? 콧 뻥 뚫려 콧 뻥 뚫려 콧 뻥 뚫려 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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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이 진짜 맛집인 게 밀크 커피가 있어요 캬 캬 캬 어? 밀크 커피 있어요? 어? 밀크 커피 있어요? 못 찾겠네 아 여기 한 잔 해 콧밥 모시라 아 이거지 이 건강에 해로운 맛 설탕의 맛 돈 내야 돼요? 아니요 그냥 눌러도 돼요 아 그래요? 저 한 잔만 네 감사합니다 하하 어른들 시켜버리지 아 너무 맛있다 이거를 가방에 어 이쪽에 넣었지 어 어 언니 커피 아 네 고마워요 페블린 커피 안 마셔? 어 나도 커피 안 마셔 제압할 수 있는 모든 요소로 제가 아 너무 애굴 원래 안 마셔? 먹어 원래는 되게 잘 마셔 아 아 아 여기 초등학교가 있네 이거지 아니 맛있는 걸 찍으셔야죠 아 아 기가 막히는데요? 아 국밥인데요 이거야 아니 사람들 이거 하면서 이쑤시개도 하나 드릴까? 이쑤시개도 하나 드릴까? 아우 이쑤시개 괜찮아요 이거 한번 보면 돼 없어 없어 입까지 확대내는데 아니 리액션도 아저씨가 아 아 코가 뻥 뚫려 공기야 좋아 감사합니다 아 여기 정말 맛집 아닌 것 같은데 맛집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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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너가 뭘 안 구나 아 커피 좀 마시고 잔담 마무리하러 갑시다 아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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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작업은 몇 시간 걸린대요? 아 얼마 안 가요? 한 3시간만 하면 돼 3시간만 하면 돼 3시간만? 아휴 김반장이 오늘 쌌어야 되는데 이거 반장이 안 와가지고 오늘 아휴 맛있겠다 그 새끼 웃음 여친 생겼어 에이 어쩐지 오늘 아까 점심시간에 웃더라고 막 전화를 하더라고 결혼했는데 애인도 있어? 갑시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데 와 제가 드라마입니다 아 진짜? 길눈이 있어 한 번씩 틀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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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몸에 다시 아끼가 야 이 쓰레기통 없지 않냐? 하하 하하 있겠지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아 있어? 어 어디 뛰어노는 거 봐 그치?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여워 형도 이런 둥송이 같은 거 한 번씩 나가? 도마 초등학교 안녕 하하하하 여기 애기들 막 뛰어노는 거 봐 엄마 약간 애기들 상큼하다 상큼하다 귀여워요 이어달리기 하면 조금 나가요 하하하하 여긴 또 중학생들이네 왜? 태양기관 아휴 야 나 진짜 오래 먹겠다 뭐야? 야 뭐했어? 얘들아 유튜브하니? 얘들 치지직 치지직 알어? 세상에 중학생 애들이 초등학교 보면서 진짜 오랜만이다 휴지 갈아 얘들아 세상에 중학생 애들이 초등학교 보면서 진짜 오랜만이야 진짜 귀여워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기 같다 근데 애기지 초반간 수승해라라는 거 그렇게 만나봐 시험 끝나고 왔는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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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친한 애들이다 15일 15일 으아 으아 남봉이 어릴 적에 축구 잘했어요? 안녕 여보 얘 최대야 어? 진짜요? 네 최대야 죄송합니다 되는 질문으로 최대 펄슨 운동 다 잘하겠네 아아 다 잘하지 아아 많이 다치고 아아 국밥이다 국밥 그치? 저 친구들이 무슨 고민이 있겠어냐 막 고민 있다 다 다른 그 나이대에 고민이 있어 고민이 있어 그런거 음 아아 아아 나 저는 약간 초등학교 때 빨리 중딩되고 싶었어요 교복 입고 싶어서 아아 아아 원래 교복이 그렇게 예뻐 보여 난 중딩이 되게 싫었는데 왜냐면 귀밑 3cm로 잘라야 돼서 너무 투바락인가 어 그런가? 아아 너무 싫어 김이 3cm로 잘라야 되니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나 주었길때 예 브랜나루가 귀를 넣으면 안돼 음 그래서 앞머리만 졸라질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근데 그거 좀 요즘 스타일인데? 응 그치 요즘에 따시면 괜찮았지 그치 캬아아 아니 커피를 너무 음미하는데? 나 나 때까지 두발 인정 있었는데 이제 없어? 이제 없어 이제 염색도 하고 다녀요 어잉? 아 염색해도 돼? 염색, 칼색, 브릿지, 피어싱 오오 오오 그렇지만 하하 음 회가 없는데 눈을 잘 못 피겠는거 다 마셔 지금 포메이션이 슈퍼스타 꽃빛님과 그 경호원에 대한 수행원들 같네요 자외선일걸요 자외선일걸요 선글라스 그래서 원래 가끔 쓰어요 음 아 아 아 아 국토대장장 때 선글라스 계속 끼면 눈만 안타면 어떡해? 그래서 약간 가끔 왔어요 진짜 오늘은 왔고 좀 별로다 할 때만 아 바로 선글라스 착용 아 소풍이 스타일리스트죠? 어제 소풍인데 어제 보고야 말하고 그러는데 어 개알았지 뭐야 말하고 나 어 개알하지 여기 흥남보도에서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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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른쪽으로 근데 이렇게 계속 하다보면 막 게임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나? 어? 그 얘기 어제 세봉추랑 멘봉수가 했어요 첫날부터 계속 게임하고 싶다 게임 중독자인가봐요 무슨 게임 하고 싶어? 어? 오버워치 야 왜 이렇게 하는거야 다들 형 때문이야 아니 아니 그정도로 재밌어? 형이 쏘아올린 작은공이 갑자기 오버워치 내전으로 내전해가지고 맨날 며칠 사람들이 오버워치밖에 안해 나 몰랐어 나 깜짝 놀란게 오버워치가 내전이 내 팀 해가지고 두개가 돌아가 어? 진짜? 응 와 아니 5일 연속 돌아간거랑 막 솔링까지 하는거야 여기 오른쪽으로 네 야 소우르빵이 뭔지 알아? 러너리그2 데뷔 플래디가 러너님 운 좋은줄 아세요 왜? 저희 둘이 나갔으면 러너리그 어떻게 됐을까? 아니 나 좀 고마운게 돈이 나왔으면 밸런스 파괴 진짜 난리 났을거야 아 진짜로 아 저요? 저 브론드나 실버스는 되지 않을까요? 아 실버스 실버스 문제 됐겠네 문제됐겠네 아 심지어 시즌보다 16점이 어때 어? 16점? 그때는 근데 약간 좀 적용 많고 이러던 시절에 이제 오오 옵치 시즌1 16점 찍기도 힘드네 그때 이제 약간 만나던 애들만 만나고 아 근데 연습들을 너무 무섭게 해가지고 그니까 재밌었어요 응? 저 위도우메이커 황금총 야 개무서운데? 16점이 위도우메이커 황금총 위도우메이커 황금총 위도우메이커 황금총 너무 무서워 그 시즌1 때 위도우메이커 엄청 유명해서 매드무비 장인이 있었거든요 파인 파인 어 그 사람이 그 가만히 쏘는게 아니라 날아가면서 쏘잖아요 훅샷 야 카메라도 가만히 있질 않는다 얘도 막 흔들리네 헤헷 헤헷 헤헤헤 헤헤헤 훅샷 훅샷 그치 맨날 따라했지 그래서 러너리그2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언제 합니까? 빨리 하시죠? 자신감이 없어요 빨리 하시죠 하실거면 러너리그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유 알지 아유 애들 왜 고개를 절레절레 하세요? 맞아? 하실거면 저희 국토대연장 끝나고 빨리 해주시죠 바로가죠 바로가죠 참여하고싶으니까요 바로가죠 바로가죠 세범추도 참여한대요 바로가죠 세범추도 참여한대요 네 바로가죠 네 연습이 저녁 8시부터 새벽 6시까지 어? 완전 4시간인데? 하하하하하하 그렇긴해 나 이걸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은데? 아니 맞죠 아니 오늘 게임 뭐하지 고민할 필요 없이 와가지고 연습하고 심지어 그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진짜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언니아는 뭘로만 하고싶은데 만약에 하면 나 탱 탱커 약간 오리사 이런거 오리사 잘하신데 오리사 잘하신데 웃어?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뒤에서 비웃고있어요 아 무서워 봄리사가 웃어 형 형 아니 누나 이 새끼 얼마나 탱커로 진짜 장난 아니었어 누나 아니 남봉님은 운 좋은줄 알아서 저희들이 미리 얘기해놨어요 아 네 다행이다 진짜로 운 좋은줄 알아서 아니 두가랑 무시한대 나 아니 그게 아니라 세범양이 무시하는거냐 바로 자리앗거네 오오? 웃어? 아니 박은 웃음더니가 아니 그러면 내가 울어야되나 그러면 내가 울어야되나 같은팀으로 안만나서 진짜 웃고 약간 진심으로 진심으로 웃는데 아 그럼 진심으로 웃지 뭐? 뭐? 아이 세범생님 잘하지 잘하지 아니 이 뭐지 이 아 너무 잘했어 밸부로 오시면 안돼 비우스 그 비우스 환호성으로 바꿔줄게 어 바꿔주겠어 안되겠다 위도우메이커로 출력해야겠다 흑샷갑니다 대신 소풍이랑 같은팀 안돼 많이 하위버스 열어야겠는데 흑샷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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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우치가 진짜 재밌지 재밌긴해 팀 대팀으로 하면 근데 트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돼 흑샷갑니다 흑샷갑니다 다시 Coach 우선 이제 6시간만 걸으면 안돼 힙소네 흑샷 우리 아까 걸었던건 다 없던대로 이쯤에 이제 어디일까 아까 이랬는데 대룡역 아까 만났던데잖아요 어 이제 계룡역이야 우리 지금부터 이제 재면 되요 1시간 30분에 출발했다고 생각하고 도착하려면 6시간만 있으면 돼 아 6시간을 내리 걷고 오후 7시쯤이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후 7시나 8시 그리고 이제 2시간 뒤에 러너가 갑자기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가방을 주섬 주섬 가방을 나눠도 돼 나한테? 어 어 많이 넣을거야 그럼 지금 나누는 건 어때? 아 벌써 저기 포장해서 포장해 그러니까 어깨가 너무 아플거라 아니 이거 나 한 번도 들지도 못해 근데 진짜 안 나눠도 돼요? 남주자잖아 아 지금? 아니 저기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나누자는 게 거짓말 같잖아 내가 진심으로 나누자고 했는데 아니 그래 내 얘기했잖아 쟤 뻗어냈어 아니 이거 참 나 한 손을 죽을라니까 지금 이 가방 무게를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가져오라고 얘기 안 했는데 아니 이게 참 왜 무게가 더 늘어났지? 이거 참 우리는 있던 집중 다 빼는 상황인데 지금 이거 참 우리 그거 알아? 나 화장품도 다 뺐어 어? 나 화장품도 다 뺐어 있던 집 다 뺐어 알았어 들게 그러면 그냥 다 농담이야 농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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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나씩만 하나씩만 와 와 감인줄 아네 물을 너무 많이 샀어 와 이거 볼까요? 그냥 들어볼래? 아니 아예 와 이건 아니야 와 와 하나만 들어 빙노만 보여? 야 통통변네 딱 하나만 먹을 겁니다 좀 더 넣어도 돼 그래? 와 와 아니야 잠깐만 됐어 이 정도면 누나 보배 부족함 얘기해 보배 두 개 있거든 아니야 나 괜찮아 그래 보배 있어 와 어깨 빠진다 이거 내가 가방에 넣어 이게 누나랑 나랑 챙긴다 아까 앉을까? 아니야 아니야 여보 뭐랬다고 이 시간 아닙니다 아니 아니야 해 아프네 이게 약약 소화제는 와 약 소화제 탁쌤 어 이 사람들 무슨 그리고 물집 잡힌 사람 없어? 어? 물집 아니 언니야 잡혔어요 물집 누구? 나 나 근데 이미 꼬매났어 나 꼬매났어 와 필요해 이게 괜찮아 아 했다 했으면 야 그래도 물 물 물 4개 없으면 널널하지 와 장난 아닌데? 와 이거 화질이 왜 이렇게 좋아? 울트라가 화질이 좋아요 화질이 너무 좋은데? 720인데도 엄청 괜찮게 나와요 아 이게 720이야? 네 반대로 720이 돼 1080으로 커져 아 근데 보는 사람들은 1080으로 보여 나무가 고맙다 야 가볍다 씨 야 이 정도면 낫지 응 나라 호러는 중 아 좋다 그래 너무 많이 가졌어 근데 점점 추울 짐이라 먹을 거라 먹으면 돼 흠 근데 거의 진짜 더울 때 아닌 물 한 통도 안 들고 있었어 아 그래? 침 모아서 삼킨다는 마인드 요령이 생겼네 어 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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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달라 이 정도면 로너도 한 번 도와줘도 있겠어 인정 인정 불려온 이유가 거둬들어 버려 퀘이텍 중간? 예 텄다 지하철 지하철 아닌가? 퀘이텍스요? 퀘이텍스에요? 언니 안 돼 어 언니 안 돼 텄다 텄다 퀘이텍스요? 어? 아 오늘 갑자기 3킬 마렵네 어? 3킬 딱 찼네 언니 안 돼 나중에 가면은 퀘이텍스요? 퀘이텍스요? 아 빈차 써있으면 빈차 써있으면 나중에 저것만으로도 힘들어 아 이게 처음에는 한 2-3일 정도는 그래도 마지막 한 시간쯤 돼야 이제 힘이 들었거든요 요즘은 시작하자마자 퀘이텍스요? 난 그냥 퀘이텍스요? 나 밤에 잠 잘 안올거 같은데? 아 4일? 4일은 안왔거든 요즘은 기절해요 차 아이고야야야 나 나를 이게 너무 위험한거 같아 이게 더 위험해 이게 더 위험해 이게 더 위험해 역시 와 그러니까 4대형님 고객님이네요 야 야 나와 이게 더 위험해 아니 아이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끌어내서 뒤로 넘어질 뻔했어 이거 군인차야 아 진짜요? 6이라고 적혀있는 군인차 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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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베싱히 헤이야 오늘 좀 하루쯤에 해야해야 할 예정 죄송합니다 저 원래 하나에 꽂히면 그 얘기만 하거든요 저기 소병구역이래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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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일어치가 하고만 이러고 싶은데 네 여기 계룡경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소병구역이 틀면 별로 안 좋아요 연초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음 음 음 자만 아니 우리 이제 출발해지 도착인데 네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 아 10분 넘고 10분 중간인거에요 네 그런 룰이 있어 네 그 룰을 지키자 아저씨 아늘씨 엄청난 고통이 옵니다 이게 첫날부터 있었던 룰이야? 아니야 첫날에 오면 폐기가 있어서 어 막 미친무수 어 이 정도야 이러면서 빨리 가고 나중에 쉬지 뭐 이렇게 되거든 네 나중에 나올거야 음 무섭고 50분에 10분 응 아 이래서 시간이 되는구나 응 나중에는 근데 왜 지금부터 시간대 우리 아까부터 걸었는데 어라? 아니 어라? 아니 아니 아까는 걸은 적이 없어야지 어라? 죽인거죠 아까는 전 아들이 이게 부터 진짜 시작이죠 가자 오늘의 시작 계룡역 목표 무섭우 최고 좋은데? 날씨 좋지 나이스 저기 저게 마주사님 내가 본 거 아 아 아 아 아 귀여워 귀엽지 되게 귀여워 어 아 이게 잘 안보일텐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기 궁극을 마네킹에 입혀놨어요 저 옆에 노란색은 뭐지? 저것 약간 깔까리인거 같은데 깔까리 그 뭐지 생활관에서 입는거 어 다시 갑니다 너무 귀엽다 저거 어 근데 이렇게 자주 어그로 끌리면 난 목님이 싫어해요 어 네 맞아요 오늘은 어그로가 가득해서 어그로가 뭔데 어그로 예를 들어 장아지 같은게 있어 장아지 이러면은 아 이럴 수가 없어 이러면 어 여기 꽃이 너무 예쁘다 이러면 아 이런거 하지 말라고 했지 아 아니야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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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언니 어기가 가득해서 해도 돼 아니 너무 신기한게 맞는데 어이 겨울부가 아 좋죠 뭔가 나들이 온거 같죠 어 좋아요 이럴 때도 있어야지 그럼 근데 이게 하루니까 행복한거 같애 맞음 맞음 이틀삼일되면 힘들다고 이럴 때 아니면은 언제 이렇게 스트리머끼리 걸어주냐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잘한거 같애 와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제발 오디오 좀 채워줘 아 아 네시간 뒤에 아니 두시간 뒤에 아 두시간 뒤에 아 두시간 뒤에 제발 여기 여기 다 서있는데 동숙이 옛날에 동숙이 하드캐리라고 맞아요 약간 동숙쇼 그날 그냥 동숙쇼였어 혼자 떠들고 어 근데 어제 우리 셋이 했거든 응 근데 거리가 짧아서 아 오늘 좀 다행겠다 응 근데 힘들었는데 이제 어제 산을 넘었어 이런 산을 아 이렇게 시청자가 추천해줬는데 와 약간 심마니 코스 뭔지 알아요 오 놀래라 아니 놀래라 아이텍스 아이텍스 새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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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조금 빠른거 아 진짜요? 예 도망고 하자 조금 빠를걸요 아이텍스가 근데 아이텍스 아니 이거 봐 이렇게 봐 걷다가 이렇게 가니까 못보던거 자꾸 못나니까 응 내가 이제 지나가자 아이텍스 세상에 세상에 아 아 공감해요 아 한번 전 대성 부부동반 재밌겠다 어 부부동반 백토대단점 이거 닦으면 언제 돼 네? 같이 해야지 부부동반을 아니 부부에 해당하지 않아요 아이 부부되면 해 아니 아니 형이 결혼 쓰레기라서 결혼 안한대요 결혼한대요 결혼한대요 조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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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맞죠 조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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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보통 누가 져줘요? 민춘한 남자에요 보통 누가 져줘요? 네 누가 져줘요라기보단 누가 더 잘못을 많이 해요 러너가 많이 져줘요 아 아 내가 져줘요 나는 너희 잘못을 안보이거든 아 잘못을 했يت 내가 넘어갔지 아 아 리액션 보자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너가 왜 이쪽 아니잖아? 무서운 그러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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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운이 윤진아야 그럼 그 정도인가 싶기도 하고 다르잖아 반응이 아니 태블루님 엄청 잘해주시는 거 같은데 잘해주지 대표 부부 아니야? 대표 부부 그러는 바이럴의 대명소 그러니까 서윗 그거에 계속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 난 진짜 TV에 여기 부부가 나가야 된다 제가 결혼 바이러스 음 수핑도 힘들어 약간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출산 장려 여기 부부가 나가야 돼 그래서 저번에 한번 찍었어요 어 진짜? 뭐야? 아 찍었어요? 나라 정보 채널인데 어 둘이 이제 아기 안고 있으면서 오오 둘째 낳으면 아기 낳으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많답니다 아 진짜? 오오 오 좋은데? 둘째 낳으면 뭘 지원해 주는 데? 둘째 낳으면 아니라 그냥 때를 낳으면? 어 우리가 첫째가 10년 전에 나왔는데 응 그때에 비해 확실히 해주는 건 많아 아 그러니까 진작 해줬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 음 진작하지 이런 거를 너무 늦게 시작한 느낌이지 음 또다크다 신기해 진짜 논산 가는 거 봐 이정표에 논산 써있어 논산가서? 오오 신기해 아니 이런 길을 어떻게 다 설치해? 근데 좋다 진짜 이런 논산까지 가는 거야 우리? 예 이제 모두 인도 사라진다 어? 그럼 어떻게 가? 요 계룡역이 안 보이죠? 어? 이 사람들 인도가 살아 금들금들 금들금들하구만 이거 벌써 금들금들하구만 우리 더 가면 안 돼요? 우리 10kg 더 가면 안 돼요? 10kg요? 네 진짜? 와 첫날 텐션이지? 그치 아 아니 그 우리 일부러 KTX 이런 거 안 잡았다니까? 왜냐면 언제 가야 된다 이러면은 어 좀 제약 걸리니까 그래서 차 갖고 온 거야 오오 괜찮아 유튜브 YUGA에 해봤어요 너무 힘날려 은은이는 느낌이 안 되ном다 гCause 저 이리 저 이리 정말 하나 가봐 가 FTX 그래 가보 가보 야 내 answering 생각보다 체력 괜찮아가지고 아이 진짜? 안 그래도 지금 물어 보려고 그랬든 아니 깔끔한 아이는 요즈음 육아가 고강도 육아예요 어디 덜고 나가면 홀벙으로 다니는게 아니라 Δ но 짐 한 번만 가져올게 지금 몸이 얼마나 가벼워 애가 붙어있어 짐이 붙어있어 그렇지 우리 입장에서 진짜 뭐 없잖아 맞아요 평소에 이미 체력이 좀 늘겠네 약간 생활체력 애기 언제가 제일 힘들어요? 항상 맨날 24시간 그중 아 돌까지가 내가 잠을 안 잔다 잠을 잤다 깼다 그거에 맞춰서 쪽잠자고 스케줄은 스케줄대로 해야되고 내가 만약 잠을 잤어 근데 너 치가 안 잤어 그러면 이제 막 아 지가 하나가 넘어가지마 아 아 아 아 아 뭔가 배가 고프거나 어디가 불편하거나 말을 못하니깐 잘 때도 이렇게 계속 뒤집어줘야 되지 않아 하동씨? 초반에 초반에 이때 거의 안자야지 어른들이 진짜 힘들게끔 엄마 아빠는 피해 엄마 아빠는 피해 엄마 아빠는 피해 여기다 한시간 뒤에 있어 휴금? 휴금? 휴금입니다 아 괜찮니다 아 다있어 그리고 남자는 비료 아 너 했어? 비료까지는 아니고 비료까지는 아니고 성수정도 했고 아련 근데 제가 화장실 너무 급하면 어쩔 수 없어 어디든지 해야돼 해도 돼 해도 돼 아 일주일 내내 비슷한 길냥이 비슷한 길몽이 보는데 와 진짜 귀엽다 하니깐 아 언제 그렇게 했어 울고야라 모자마자로 만드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아니 증거자료가 버젓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언제 아 아 진짜 아 까 유세 다행질 안 아니 언제 정색하며 정색하며 만즙 가마의 만즙이 저저봤는데 이건 남봉님이 맞어 남봉님이 맞어 끼에잉 미안해요 아가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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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우리 누나한테 아가씨라고 했냐 아가씨 뒤에 두 분필 어지럽게 해주려면 소궁이가 걸어가면서 아니 오늘 바로 동만두됐네? 어제까지 분명히 그냥 그냥 만두였는데 그러니까 엊그제가 동숙이가 왔는데? 그 새끼가 오니까 얼굴에 그냥 독이 가득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맛을 보면 그냥 바로 즉사 그랬더니 어제 동숙이 가니까 다시 이제 쫙 빠지 남봉님 게스트 왔다고 또 사탄 들렸네 그치 그치 러너가 오면 조금 더 물이 오를 줄 알았지만 이 형 왜 이러지? 약간 이거 계신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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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러너 형 오면은 좋겠다 이랬는데 그치 그치 우리 한 번 어디 한 번 갔다가 나중에 아니 아니에요 남자의 대화? 아 근데 약간 그 러너 형이 조만간 남자의 대화를 할 만한 자리를 마련한다고 남봉님이라면 보내줄 수 있어 네? 저요? 어? 누가 안 돼요? 누가 안 돼요? 거기 악마 있었다며 아 또 그 녀석이야? 또 그 녀석이야? 또 그 녀석이야? 진짜 동숙님도 좋지 적이네 유부녀들의 또 그 녀석이야 여기서 왼쪽으로 꺾습니다 근데 꽃백님 꽃백 언니 진짜 동안이다 근데 동안이라고? 응 아니 20대 같은 느낌? 너무 좋지만 진짜 예쁘게 나오고 앞자리수가 변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언니는 맛나이로 계산해야지 커피 패치 되잖아 그런가? 그럼 꽃백님은 학부모 사이에서 시계와 지우고 받을 텐데 어? 그 정도 아니에요? 일찍 났으니까 그냥 어린 편인거죠 음 일찍 났으니까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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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가면 맨날 언니가 제일 어리겠네? 맞아 오 제가 하겠습니다 물 떠오겠습니다 아 진짜? 응 진짜예요? 응 엄마들 모임도 있었니? 엄마들 모임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뭐 데리러 가다가 마주치고 뭐 운동회 같은 데서 마주치고 응 그러는 거지 아 운동회 이런 거 다 달라지구나 우리 다음 주에 운동회야 어? 러너님도 참여했어요? 응 러너님도 참여해요? 어 나는 계속 뛰어야지 계속 뛰고 엄빠 계속 뛰고 줄다리기 막 이런 거 하고 와우 그거 할 때마다 아빠들이 나 쳐다봐 왜요? 나가라고 어린 적도 뛰지 어린 적도 뛰지 어린 적도 뛰지 어 이거는 주야 아빠가 어리니까 아유 주야 아빠가 한번 가죠 아 나가서 하라고 아 나가서 하라고 왜냐면 다 40대 분들이시거든 응 40대 분 표시 어이 젊은 피가 가야지 흐흐흐 눈치주기 와 그런 상황이 있구나 스트리머 이런 것도 다 알아? 아니 근데 잘 모르시다 나이대가 좀 있으시니까 어 잘 모르시다 유튜버 유튜버 뭔진 알지 근데 바로 키뚜루 아 굿 아 굿이에요? 또 줘 근데 이게 걸어가는 길이도 가르쳐줘 이리로 가야지 어 내일로 찍어요 아 좀 귀찮아 계속 봐야돼 아 그러네 흠흠흠흠흠흠흠흠흠 그렇게 차서가 아닐건지 그니까 아 설마요 급할때는 보던데요 아니 어제 우리 대전 성심당에서 빵 이렇게 두고 하고 있었어 안 들어오셨어 진짜 양손 다 이러고 있었는데 둘이 막 한가득 여기에 막 우비 아니 내가 성심당 내가 먹을러 샀어 그 수많은 빵들을 내가 들어줬어 그럼 저 둘이 미지가 망해 뭔 소리야 여기 편의점에서 어 우리 아까 여기서 무서웠어 우리 여기서 무서웠어 아 진짜요? 여기까지 걸음도 다 음이 없어졌어요 어 이제부터 시작 지금 50분이니까 지금부터 걷기 시작할게요 아니 무슨 소리야 어 아니야 아니야 여태 남녀평등단입니다 아니 진짜 킹받는게 언니야 처음에는 언니 방송장비도 안 들어줬어요 어 맞아 짐벌도 안 들어줬 진짜 다 양손 가득 깨가지고 도욕시킬줄 아네 아 약간 약간 사회생활과 약간 별개의 영역이잖아요 아니 빵 송송송에 내가 받아? 왓? 저번에도 그랬거든 가끔 그랬더니 남봉님은 진짜 빵 한개도 안 드셨나요? 그래서 어 진짜 어제 빵 한개도 안 드셨나요? 빵이요? 저 소보로 그거 먹었습니다 양시멍님도 아몬드소보로 양시멍님도 그럴 타입이긴 해요 딱 그럴 상 진짜 딱 그럴 상이야 자기 여자한테만 잘하는거야 근데 연애가 한달이 지나면 권탱이거든요 어? 근데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아 모든 사람이 그런건 아니고 어 평균적으로? 네 말이 그렇다고 평균적으로 한달정도 지내던 권탱이 그럼 아직 너랑 궁합이 맞는 사람을 못 만난거 아니라고 그럴 수 있지 아 아 쉽게 꺾이는군 알면 알고보면 남봉님이 본인이 원하는 이상형이랑 응 정반대의 사람을 만나야지 응 오래가시네 무슨 색이 뭔데 이상형? 이렇게 예 아 아 아 아 포규 아 아 오히려 오히려 거유 아 거유도? 네 아 그정도 깔려 그럼 사이즈 어느정도? 네? D? C? 아니 뭐 뭐 B상관해도 상관없지 않은가요? 꽉찬 B 제일 예쁜거 응 되게 예쁘네 꽉찬 B가 이쁘지 꽉찬 B가 이쁘지 꽉찬 B가 옷 입었을 때도 이쁘고 쉽지 않겠다 얼굴도 이뻐야지 어 남봉님을 러바님 부러울 수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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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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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잘해. 너무 잘해. 이상하다. 덤매 좀. 오늘 숱다 했던 것 같은데. 어라? 너무 추워. 물이 쉬는 시간 20분입니까? 10분이죠. 10분이죠? 나갔다고? 남은 거? 남은 거 모르겠네. 진짜 모르겠어. 형 구하러 왔구나? 아니 나도 잡혔어. 한 번에서 안전벨트 안 맸 것 같아. 진짜 모르겠어. 나 빵이 무슨 빵이야? 내가 가방에 있는 건 롤테이크. 내가 맛있게 먹은 건 딸기 생크림 올라가 있는 거. 100개가 있었어. 배고파요? 출출하는 거죠. 벌써? 진짜예요? 소화수도 좀 다르긴 하다. 소화수도 너무나 다른데? 아니 이게 밥 먹는 거랑 디저트는 살짝 다르긴 해. 배를 비워놓지 않았는데. 그 소화기관도 이미 그거되버렸어. 왜 스트로겐이 많이 나오나 보냐? 너무 남다른데? 진짜 소화기가 아니라 여자 소화기만 나. 얘네들은 밥백, 비저트백, 아이스크림들 다 따라 입다고 짓다고. 너무 맞아요. 우리는 그냥 치는 줄 알았어. 우리 형은 이렇게 되네? 아니야 나 소인데 소화 걸어가지고 소화가 된 거야. 벌써 소화가 됐어? 벌써 소화가 됐어? 벌써 소화가 됐어? 너무 약간 밖에 나오면 더 잘 먹어. 오늘 저녁 진짜 잘 드셨겠다. 누나에는 다이어트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해본 적 없지? 전혀 없지. 나 누나 26살 때, 25살 때까지 58kg였어. 나 뼈다귀였어 뼈다귀였어. 맨날 학교에서 여자애들이 있어. 아 얘 살이 나오다 얇아. 근데 그때는 먹어도 안 쪘지? 안 쪘지. 근데 내가 안 찌는 애들의 특징이 있어. 난 많이 안 먹어. 아니 난 많이 먹어. 난 많이 먹는데도 안 쪄 이러거든? 근데 남봉이 날 거야. 그건 많이 먹는 게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밥 두 공기를 한 40분, 50분 먹잖아. 그건 많이 먹는 게 아니야. 한 20분, 10분만에 먹어야 돼. 빨리 먹는 게 좀 잘 찌는 거야. 맛있어. 그래 놓고 게임 아니라고 한. 이틀 안 먹잖아. 어 맞지? 아는구나. 맨날 수박 가면은 만원 넣으면 13시간 주잖아. 맞아. 그만 2만원 넣어. 그 다음에 게임만 20시간 해. 그 다음에 이제 한 끼 먹고. 겁나고 짠 먹어. 그런 다음에 나 진짜 왜 이렇게 많이 먹나. 어 맞아 맞아. 게임만 애들이 살이 그래서 많이 안 쪄. 맞아. 게임만 겁나 하면. 겁나면 물받고 게임하러 오면 풀어가지고 안 먹어. 뭐 그러고. 게임에 따라 살찌는 게임도 있고. 아 맞아 맞아. 비주얼홈을 이런 게임만 하면 겁나 살펴져. 맞아. 근데. 롤츠 이런 거 하면 담배 엄청 피잖아. 응. 피부대 담뱃빵 엄청 나잖아. 나 RPG에도 살 티던데. 뭐 해도? RPG에도 살쪄. 그러니까 RPG가. 탁상팩 처음 나왔을 때는. 빠지거든. 근데 이제 나중에 일쾌만 하고. 와우. 나중에 일쾌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뭔가 할 거 없어지고. 맨날 화장실 가면은. 먹으면서 하잖아. 대기시간이 많아가지고. 응. 뭐 파티 기다리고. 그러니까. 살쪄. 살쪄. 나 와우 할 때. 살이 존나 쪄던 거 같은데. 뭔가 느낌이. 그. 와우에서 근데. 이제 걷는 것도 싫어서. 앞에 따라가게 해 놓고. 아 맞아. 나 따라가게 해 놓고. 따라가게 해 놓고. 준비해 먹음.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구조. 야 로아 같은 거는. 혼자 움직이기라도 하지. 와우는 그냥 따라가게 해 놓은 건데. 어. 명령이 뿌려. 띵. 염염염염염염염 염염염. 와우. 오늘 저래? 원래 저런 거야? 내가 봤을 때 시청자분 아니야 저거. 예? 뭐임. 오클레인 저 장관. 근데. 시청자분이신 거 같은데. 불이 하다. 그런 거 많아서. 우리 씨한테 인사한 거 아닌데 착하겠다고. 아 착하했어. 그니까 그거 해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오. 맞아. 그런 거였었죠. 이러면 알잖아 저희라고 하시면 근데 살이 너무 못해 이러는거야 야 눈빛이 갑자기 나를 야 이상해 아저씨가 오던데 소풍이한테 사진 좀 찍어달라는거야 그래서 소풍이가 이렇게 하려니까 자기 찍어달라고 옆 앞에서 자기 찍어달라고 아저씨 이상한 사람인줄 알겠다 갑자기 자기를 찍으니까 아쉬운거지 이거 한번 월끼빼버렸어 아 맞긴해 어 저 어이 뭐지 어이 뭐지 야 막 계곡같은데도 들렸어 계곡은 없었는데 저수지는 두개 봤어 원래 이럴때 간은 흘렀어 많이 계곡같은데도 한번 가가지고 갈도 한번 감고 해야되는데 아니 그런생각 들지도 않아 아 여유가 없어 어 하 나 남봉님이 약간 강아지 고양이 탱탱탱탱탱 나오지 때리는거 아니야 도망가오기 아니 갑자기 이제 카메라 좀 보라고 오는데서 이제 불러가지고 전혀 소풍이 그만 좀 하세요 이러면서 죽뻔다 죽뻔다 그냥 아니 힘들어 죽겠대 맞아요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 헷떨어지고 헷떨어지면 안 나오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항상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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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분에서 5분인가 그거 다 망했어 너무 좋아하는구나 귀여웠어 귀여워 귀여워 고여워 근데 그 친구들 덕분에 도파민 나온다고 그럼그럼 그냥 걸으면 힘들다고 근데 생각보다 걸음이 느리진 않다 그러니까 나 지금 놀랐어 아 그래요? 너무 빨리 걷나? 좀 늦게 할까요? 아니 아니 좋아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이제? 안 그래? 나? 어 좀 운동 되는 거 같아 나 지금 여기 가방 선이 땀이야 내가 이렇게 가방 그대로 있으면 안 돼? 아직 무거워 무거워 한 1분 메주려고 그래 아니 알아봐 이거 한 번 더 들어봐 그래 그래 야 잘 말아야 돼 뭘 알아야 되는데 이 무게를 알아야 돼 무거워요? 무거워 무거워 어머어머어머어머 여보 살 거 같아 야 야 태용 누나 나 자전거 갔다 올게 진짜 나 테니스 타고 갔다 올게 내가 말했잖아 이건 아니야 나 테니스도 있어 지금 이게 솔직히 말할게 나 지금 겨땀 엄청났어 지금 대우다하게 안했어 필수야 누구가 필요하다고 얘기 좀 해주지 말했잖아 아 개웃기네 진짜 뭘 말했어 가방 뭐 아무것도 없었어 아 이거 애기 업고 가는 느낌이야 그치 애기 업고 가는 느낌 어 일단 애기 떼하고 애기 업고 가는 느낌 가방은 무조건 가볍게 형이 물 안 마실래? 아니 보통 이 유부남들이 가방을 진짜 바리바리 싸우는 거 같더라고 그러니까 진짜로 아니 그래도 걱정되니까 뭐 뭔일 생길까봐 다들 뭐 괜히 유부남미 아니야 응응 이거 다 했어 맥클린님도 이랬어? 네 비슷했어 뭐 가방에서 막 다 나와? 우리 식후 비타민 홍살봉이야? 다 나온 그냥 홍삼원액 다 가져와가지고 맞아맞아 역시 네버지네 네버지 와 야 이제 자취남? 집들이 아니야? 아 집들이? 응 뭐 해볼까? 가능할 수도 왜냐면은 뭐 스리룸이래 오오 혼자 사는데? 좋다는게? 혼자 사는데 스리룸이래? 아 혹시 모르죠 응? 아 혹시 몰라 홍삼이라? 아직 몰라 그럼 나 가끔 쫓겨나면 아악 어어 형아 남목농이 괜찮다며 아 남목농이 괜찮네 자 스티비 제보하겠습니다 제보한다고? 할 건 해야지 어디서든 사느냐 남궁님 혈액형은 뭐예요? 혈액형이요? 저 O형이요 아 진짜 혈액형 되게 좋은 혈액형이다 그래서 성격이 좋구나 혈액형 내가 요즘 엘리티아이예요 여기서 이러지 말란게 했지 내가 엘리티아이로 요즘 엘리티아인데 혈액형은 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엘리티아이 뭐예요? 저는 ESFJ 어 나 ENFJ ENFJ 저 INFP 잉뿌비 나 ESFP 나 ESFP 어라? 딱 그 T와 F 오늘 이거 아까 이 단체인데? 그니까 다 아인데? 오늘 다 아인데? 진짜예요? 이거 진짜예요? 나 혼자 아인거 진짜예요 힘들었겠는데? 나한테 가마시켜서 나한테 가마시켜서 살아되네 남뽕용인사는 30세 운송남자취예요 예쁜여자분들 많이 해물네요 나는 일로 갈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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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지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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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남았죠? 양신구 30분에 출발했다고 계산해도 10분에 있습니다 아니에요! 30분에 출발 안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심지어 아까 계룡역에서 그럼 계룡역에서 시간 체크는 1시 36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직장에서 걸어왔잖아 다시는 저를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30분에 출발하나 이 둥만도 뭐지? 왜 이렇게 양볼에 동이 가득 찼지 또? 세 분이 좀 더 걸으시나요? 간파리 간파리 세메파리 근데 이 날씨부터 더 오는 게 힘들겠는데?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일요일이랑 토요일이 정말 힘들었죠 그치 와... 인하씨가 지금 금토일이 진짜 힘들었지? 맞습니다요 맞습니다요 서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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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스트리머들은 알텐데 이런 식으로 곱기는 해야돼 나 진짜 안 걸어 운동 따라하는 사람도 아니지 다 집에만 있어 운동 좀 하긴 해야돼 다 앉아가지고 게임이나 맨날 하고, 방송하고 맨날 돌아가면 그렇게 살겠어, 분새끼 그렇다 씨는 이렇게 살지 않겠어 이렇게 일주일 걷다 보니까 하루하루 다리 나빠거든? 근데 진짜 건강해진다고도 있고 혈색이 약간 좋아짐 막 저절로 웃음이 나와 그거 약간 정신 있는 거 아니야? 쾌강반조 다들 지금 다리에 통증이 아무것도 없나? 너 없어? 응, 나는 아직 좀 천천히 갈까? 아니야, 아니야, 천천히 갈까? 근데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요구? 아니야, 아니야, 안 힘들어 너네 형이 없는 거 좋아한다고 맞아, 나 알고 있지 못 오봐 안 가 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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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잇 허잇, 허잇 땅을 다 뒤집어놨네 아이고 땅이, 땅이, 이게 난리도 아니에요 아이고 땅이 이러면 또 오래 걷기 힘들거든요 아이고 다리에 평탄한 도보여야 이게 또 쉽게 쉽게 걷는디 조금만 이게 땅이 안 좋으면 힘들어요 네 그런 것도 나오는 거야? 어 아 벌레 이 새끼야 네 차 지나가는 걸로 네 네 자방을 왜 비웠는지 알니까? 네 안 그러면 손 들어? 맞아요 아 근데 뭐야, 어깨가 아파 나중? 일도 아파 아 벌써? 갔어? 응 갔어 물먹으면 하마가 네 물먹으면 먹자 응 우리 몇 분 남았어요? 어? 몇 분 남았어요? 어 10시간까지 14분 남았습니다 14분? 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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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야 근데 이것도 애누리한 거라 원래 한 번 참고 집니다 어디서 사요? 네 어디서 사요? 버스정류장 마을회관 편의점 아 없으면 어딘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로 꾸준히 생각했는데 뭐 요령이 어디서 쉬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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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게 CU 응 앞에 CU 있나보다 와 예 어떻게 다 지금 우리랑 같은 길을 그 거리 뷰로 보고 계세요 실수들이 같이 봐줘 응 지금 우리 오른쪽에 우리 오른쪽에 다 같이 뛰고 지금 가고 있어요 어 옆에 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영혼 보내기 중 아 네 영혼 보내기 길 잘못 가면 알려줘 진짜로? 어 너무 신기하다 근데 이거 왜 봐? 그래도 봐야지 어 한 번씩 심리전 받은 애들이 있어요 아 아 서프라이즈 하려고 그래가지고 틀려가지고 만약 그러면은 어 화면 좌우 반전해도 몰랐나 아 좌우 반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한 4시간 중이라면 좀 힘들긴다 그치 벌써 힘들죠? 벌써 벌써 땀나죠 저는? 휴식시간이 반복돼서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퍼지지 아 아 하지만 휴식은 무조건 해야돼 맞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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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기만 해봐 교훈이구만 안하기만 해봐 나 후에 맞는거 같아 휴식으로 가자 조심하시오 아니 진짜 상상 어깨만 아파 나 나 좀 줘 나 좀 줘 나 좀 줘 조금 더 버틀만 해 아 버틀만 해? 네 아 몰랐는데 오늘은 네 그 그 그 그 치수들도 네이버즈가 좋지 않으라 손가락에 물집 생기며 그 가방에 아무것도 들고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들고 오셔도 돼 내가 나 드려야 돼 아 아 올 머스 사라다 아 아 소위타다 아 별거 없잖아 사장님이랑 고데기까지 다 넣어주죠 아 고데기 아 왜 갑자기 고데기 아 고데기 고데기는 좀 수련님 오셨을 때 고데기 갖고 오실던데? 아 진짜? 남부님 내일 길이 되겠다 그래요? 어 수련님껏 고데기갖어? 아 수련님께 내가 줬어요 아 아 앞타이머구나 어 내일 출사할 것 꺼져 오늘 안하고 왔으면 내일 내일에 대해서 아 내일 야 내일 잠깐 강남 가서 품에이 것 갖고 아 논산 근처에 헤메샵 있나? 흐흐흫 없나? 흐흫 할복 갖는 거 아냐 아 웃음 아쉬운 거 지금 군인인 줄 알고 두부 야 내일은 고양이 몽몽 이거 계속해 봐도 잡아줄걸 왜 고양이 몽몽 이거 계속해 봐도 잡아줄걸? 어쩌나가 나오게 된거야? 그니까 소풍이랑 나랑 얘기하다가 내일 세봉주가 꾸안꾸로 메이크업 해준대요 진짜 되게 끝이야 그럼 남봉님이 끼기까지는 어떻게 된거야? 그래서 이제 원래 둘이 가기로 했거든 근데 내가 남자 소풍님 하더니 꼭 있어야 된다고 나 남봉님이 꼭 필요하다 막 그냥 많은 사람들이 남봉이야 아 소심하네 아 소심하네 나 이런 옛날얘기 너무 좋아 소풍기 B야? 저우야? 나 A형인거 같다 어 뭐야? 먼저이잖아 아 A5도 A잖아 아 몰라 몰라 A5도 원래 A야 진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나 15년만에 듣는데 FTI가 딱이지 사이코새끼 사이코새끼 B형도 안맞지 않아 어 B형도 없네 나쁜남자 그 새끼잖아 아니 B형이 잘생긴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 근데 최근에 보니까 진짜 좀 소강도 됐던데요 살이 엄청 많이 빠져가지고 잘생겨지 잘생겨졌어요 잘생겨졌어요 솔직히 소강도는 아니지? 말이 그런거죠 언니 그저께 볼 수 있는데 왜이렇게 진짜 저강이 생각하고 김대빈씨님은 안 힘들어했어? 아닌줄 알거에요 끝날때쯤에는 약간 힘들어하더라 약간 일단은 10분에서 시험하겠습니다 네 음 시유 시유 시유여서 시험하기도 했는데 시유밖에 안보여 나도 시유 시유 그래도 좀 이렇게 도로라도 있네 그니까 5개월에 이런 일이 없거든! 2개의 차로! 이러면 봐라! 야, 초지! 차 소리가 너무 심하죠? 차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나고 꿀에바라, 꿀에바라 천연 석유 오이구항 경찰서 예룡 옹산 아직도 계룡이야? 허허허허 이건 샵 지금 한 몇 킬로 온거야? 1킬로? 1킬로? 2킬로? 1킬로 2킬로? 우리가 10분만 버리시면 됩니다 꽃빈 언니 지나가니까 좋은 냄새나 샴푸 냄새 다음 생에 계룡역에서 맛나 막 붓냄새 나요 올해 끝났어 젠장 저 아니었어요? 다음 생? 그냥 그거 알아? 여캔분들 오실 때마다 붓냄새 나 진짜 옆에 가까이 가서 화장품냄새 왜 안 더워? 여기 게스튜 우대가 달달하구만 여기 게스튜 우대가 달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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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나 왜 남자분들이 붓냄새 좋아하는 줄 알겠어 나도 좋아 붓냄? 응 수련님 왔을 때도 진짜 막 붓냄 났단 말이에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 응 응 좋아 좋아 응 진짜 좋은 냄새 나 응 진짜 진짜 좋은 냄새 나 러머는 그런 얘기 한번도 알아야 하는데 진짜 그런 냄새 나 진짜 좋은 냄새 나 와 진짜 이 남자 코가 난다른다 물 좀 먹을래? 아 아 네 먹자 아 여기 약간 큰 차들이 지나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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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갑형 아 여긴 오늘 계속 이런 뒤로 가죠 이런거 같아요 아 어 왜 양정이지? 뭐야 송송사고 야경정 그 녀석이 생각나네요 양정 보급사 차돌 왜 안왔어? 그 사람 양정 지주라고 절대 안나온 아 우리가 거기로 가면은 양정 다이머로 나오실 텐데 야 유산 갈 일이 있었어? 없지? 가져가줘 여기 목적지가 어디야? 전주 전하 양정 토테민 나가면 이제 봉인풀림 양정 나가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 근데 왜 전주 한옥마을로 정한 거예요? 원래는 대구까지 갈라다가 너무 힘들어서 줄였어요 근데 전주까지만 해도 한 2,300 돼서 힘들어요 안녕 내 옆에 보인다 앉을 곳이 두근두근두근 두근되는 이 마음은 나을까 왠지 잠을 잃을 수가 없어 이거 뭐 하나 사야 될 거 같은데요? 어 사 살 거 같아 아 아 아니야 얼음을 다 비우고 갈까? 어? 나는? 엄청 힘드신가 보네 와 이게 어깨가 이거 걱정해 보자 아 이게 콩마다 아 아이고 커피 하나 먹을까요? 넌 사야 될 거 같아 아 그래요? 뭐 안 마실 거면 내가 커피 혼자 사오면 빨리 나 너 사 빵 먹을래요? 빵 먹을래요? 어 이거 중간중간에 선크림 좀 발라줘 아 진짜? 네 안그러면 피부 까여줘요 아 저요 전에 이거 했는데 계속 안 발라주니까 여기 까져가지고 따갑더라구요 아 아 아 작업 들어갑니다잉 다리가 아 아 아 이거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이거? 이거 뭐가 이렇게 들어간 거야? 어우 죽겠네 어우 뀌 와 초코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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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과자를 왜 이렇게 많이 그렇게 과자 안 먹을 텐데 초코송이 잘 안 먹을 것 같아 빈츠도 있어요 마이구미도 있어요 약간 주정프리 약간 주정프리 이런 것도 있어요 에너지파 세상 카리보 콜라 젤리도 있어요 카리보 콜라 젤리도 있어요 아 진짜 많이 챙겨 오셨다 네 사랑이 몇인데 아 얼음물을 좀 먹어야 돼 좀 먹어야 돼 먹어야 될 때 너무 많이 갖고 와가지고 얼음은 그대로에요 왜 소품 왔니? 네 네 소품 왔니 네 네 네 네 값 좀 물이 또 있나? 아니 혹시 몰라서 허리 아플까봐 복대도 갖고 왔거든요 복대도 갖고 왔거든요 그래 복대 뭐 아직 겐추? 겐추어? 물이 왜 한 명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먹지? 세곤이 이리와 응 나 여기있어 아 아 아 더워 아 더워 가방 자체가 더운 것 같아요 찍어보실게 가방 자체로 오 내 몸통이 가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가방 자체가 더운 것 같아요 가방이 뭐에요? 가방 자체가 더운 것 같아요 가방 자체가 더운 것 같아요 여기다 물 넣을까? 근데 여기 초기판이 없어 와 응 그냥 이걸 맛있어 아 이거 먹을래요? 응 먹을래요? 우와 우와 이거랑 야 얘네 빵 봉지가 죽지 같다 이거 다 부어? 응 아 부어 으응 요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드시고 싶으신거 응 초보로인가? 초보로 하나는 뭐 구추빵이고 하나는 뭐 튀김 초보로 내가 국물컵 사오고 뭐 어 어 으 야 좀 묵묵할거에요 어쩔 수 없이 좀 으 으 으 으 아휴 야 잠깐 했는데도 힘드네 힘들죠 살짝 와 절대 이게 여러분 가방을 무겁게 오면 안 돼요 저 지금 완전 후회 중이에요 지금 이거 차에다 갖다 놓고 싶어 가방 자체가 무거운 것 같은데요 그쵸 가방도 무거운데 든게 많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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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편의점도 있고 좋네 나 괜히 이거 사왔네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스크림 더 빨라 부추빵 잘 상하는데 잘 확인해서 드세요 뭐 그만해요? 사람들이 부추빵은 상할 수 있어서 조심하래 음 그러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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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채팅을 처음 본 것 같아 잘 안보이죠 채팅이? 아니 뒤에 있으면 안보 잘 안보이기 그래서 원래 갈때 휴대폰 긁어봐 휴대폰 긁어봐 휴대폰 긁어봐 휴대폰 긁어봐 휴대폰 긁어봐 너무 많이 가요 오오 아휴 진짜 남자 무대대단하다 ún 아직까지는 그래도 할만하지 않아요? 나 다리가 하나도 안 아파 나 안다니 웃지마 니비랑 꼬박꼬대기 아 왜? 다리가 안 아파 머리에 쿨링스프레이 이끌어드릴까요? 가방 택배로 집에 보내자 이거 진짜 싫어 조키 야! 땡! 엄마 엄마 물 뿌릴 것 같아 어제 못 자라셨다며요? 못 자르신거에요? 나중에 힘내면 파스도 있어 완전 분장님 이거 더울 때 뿌리면 진짜 좋겠다 좋아요 좋아요 나 한시간 걸었는데 너무 좋아 뭔가 좋아 응 응 응 응 응 응 아직까지는 행복할겁니다 어깨가 아퍼 그건 내가 들게 응응응 나 진짜 죽이면 괜찮아 기다려봐 그게 물을 빼도 무거워 응 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어 좋아 얼음물 해금 먹을까? 음.. 얼음물 한 게 아니라 이거 아니 저거 제꺼 마시고 싶은데 쟤 수주리고 싶은데 아니 여기도 부어 아아 일단 부어 이거 버리고 가자 얼음을? 안 돼 여보 내가 좀 들어볼게 진짜 힘든 버릴게 약간 핫도 맛 이게 닭갓도 들었어 너무 맛있네 빵이 일반 사람이 되게 좋아하는 맛도 있다 그쵸? 맛있어 약간 통신당 프리미엄 같은 느낌 다만 여기 편의점에 방금 얻고 집에 갈 땐 찾아가 바로 있으면 더 많이 드셨다 근데 왠지 가다가 화장실이거든요 왠지 왠지 뒤로 끌어오면 뒤로 끌어오면 뒤로 끌어오면 맛있어 뭐하네 화장실 물어봤을까? 근데 보통은 안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편의점들이 응 그래서 만약에 가고 싶으면 나중에 카페 가요 카페 가요 음 야 왜 안돼 남군님 어디갔어? 미카페 진짜 자만추 약간 자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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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영도형이 싫대 연초 냄새 나 자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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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쉬고 싶을 때쯤에 남봉님 오셔가지고 일어나라고 맞아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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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하면 주유소 화장실 가도 돼요 우리나라 주유소 화장실 전부 개방입니다 맞네 주유소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거 왜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가 봐 개방용이 무조건이에요? 아 법적으로? 진짜로? 아 법적으로? 가다가 이제 급하면 고해사라고 아 그럼 기름 안 넣어도 되는 건가? 그런가 봐요 어쩐지 뭐라 안하더라 나 가끔은 드리는데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된구나 아 국가에 돈 받고 개방 화장실을 받는 거야 응 인터레스티 주유소가 법적으로 화장실 써도 되는데 그냥? 대박 무조건 대박 조금이네요 끝나면 무슨 게임 할까? 저요? 이제 방송 안 하려고요 누나 무슨 게임 할 것 같아 아 아 아 아까 악놀는 거야 그 사람은 바로 악놀이야? 거의 거의 길가다 공동 마려울 때 네이버 지도에 화장실 검색하며 야 너 악놀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악놀? 몰라 나 아직 초대받아요 아니 아니 아 너 악어 그거잖아 악어 그건데 악어 그거예요? 얘 악어 이거야 몰랐어? 아 이건 아니고 이거는 낙놀야? 친구 아니야? 어 아니 악어 쿠는데 진짜로? 카루가 무조건 참여는 아니고요 뭐 똑같아요 초대받아야 하는 거랑 몰라요 저도 할지 안 할지 초대해줄까? 응? 아니 뭐 봤어? 야 악어 그거를 네가 초대해주는 게 이상하지 않나? 왜? 악어 쿠는데? 아니 두 새끼 이제 뭐 아프리카 갔는데 그래서 이제 무조건 참여하니까 음 운영자 같은 것도 아니고 형 운영자 누구야 요건? 중력이 아아 중력이 아프다 야 중력이 오랜만에 보겠네 뽁뽁이는 안 할거야? 저는 스타트까지 입니다 아 그니까 초대하면 네 초대하면 하죠 응 내가 열심히 물어볼게 응 그래서 뭐 뭐 말해도 되는 뭐 퀘스트 같은 거 시작한 거 같던데? 아 그래 와 사진이 진짜 너무 좋네 꿀틀한데 이제 괜찮은데? 응 옛날 악로에서 폭풍이 그런 생각난다 혼자 전직 된나 빨리 했는데 아 모두 RPG 않아 응 짐으로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아프리카는 좀 RPG 같은 거 되게 좋아하니까 아 근데 RPG가 메인이 아니래요 아 생활이 메인이라서 생활이 메인이라서 아 딱딱이 계속 편해 너무 편해 역시 게스트가 오니까 말 안해도 돼 이거 게스트 이거 무대 맞나 나 무대 다 먹었어 이러면 안되는데? 어머 그럼 안돼요 그럼 아직 왜 안돼? 화장실은 아 화장실은 여기 아무 생각 없이 맛이 많아 근데 어차피 땅으로 배출됐어 맞아요 맞아? 맞아요? 저는 뭐 많이 마시거든요 생각보다 저번에 화장실 안 가요? 나도 잘 안 마거든 근데 누나는 애기 낳고 나서 잔 거야 아 근데 그런 게 있어 이게 눌리니까 이게 장비들이 약간 눌리잖아 임신하고 근데 저도 화장실 진짜 잔 거야 근데 운동하면 이렇게 잔 거야 아 이거 땅으로 배출됐다 그래서 한 번 최근에 진짜 고배던 게 맥주 마셨을 때 빼고 아 그때 우리가 걷고 나서 하루에 고단함을 씻어내기 위해서 치맥을 했거든 그때 지금 맥주 마시고 난 다음에 걷기로 한 거야 할 수 없는데 아 그거 죽네? 어 진짜 나도 방황 커줄 거였어 진짜 깨졌어 그때 내가 최초로 서울숭이 갈 때 봤어 아 진짜 맥주 무슨 맥주 왔어 맥주는 안 되더라고 맥주는 안 돼? 커피까지는 괜찮다 맥주는 안 돼 아 근데 이게 고생이 있으니까 이게 쉬는 것도 너무 행복하다 난 구매주 그래?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어 갔다 와 어 됐네요 저기 옆에 주유소가 있어요 어 아 저치 갈래 고생이 네 그럼 저도 서비스 좀 아니 도라이브는 뭐냐고 아니 아이씨 아 이씨 아 이거 봐보세요 아 아니 뭐가 자꾸 나와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러니까 무겁지 아 뭐야고 아니 진짜 진짜 소품이 아니 걸으면 힘드니까 아 진짜 피크닉 갈 때도 이정도 난 안 사갔어 아까 그 편의점 아줌마 그러더라 어디 소풍나세요? 아 이게 물도 엄청 사가니까 이거 다 체험 간식 아니에요 나 만약에 다음에 이런 거 있으면 한 번 더 올게 나 진짜 그때 어떻게 오나 봐봐 나 비닐봉다리 하나 들고 온다 씨 다 버리고 아니 형 그거나 빨리 하자니까 형이 그 비핵하자마자 있잖아 캠핑 같은 거 한다는 거 아니 생각해보고 아직 지금 이번 시즌 말고 여름에? 가을 가을 가을? 가을 너무 늦다 원래 캠핑은 가을이야 아니 약간 그 글몽 같은 거 때리면서 이제 포크도 하고 고기도 구워먹고 약간 그냥 캠핑은 가을이야 그래? 여름은 계곡인가? 계곡은 방송에서 안 돼 힘들어 여름엔 더 힘들어 러너리그는 한 번 더 깐다 움직이는 한 게 더 힘든데 아니 형 그냥 얘기한 거예요 기획 깐 거 아니고 아니 형 기획했잖아 야 그렇게 얘기하면은 나 러너리그 때문에 사람들이 무조건 하는 거 알아 안 돼 러너리그? 근데 뭐 조만간 뭐 있다고 했던 거 같기도 하고 뭐? 몰라 누구생 뭐야 나 근데 뭐 많이 하더라고 얘가 내가 아는 걸 얘기하는 건지 내가 모르는 걸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서 막장구로 못 치는데 아니 근데 난 그게 있어요 어 난 내가 만약 아는 게 있으면 이런 언급자처럼 나고 아 그래? 어 근데 아는 게 없을 때는 이제 내 추출을 하는 거지 어? 오버워치를 할 새끼가 아닌데 왜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근데 좀 신기하긴 해 요즘에 오버워치를 원래 그러니까 대회 참여 안 한 사람들도 하잖아 응 막 판템님이랑 삼식이랑 삼식이 잘하더라 삼식이 잘한다 했잖아 우와 나 깜짝 놀랐어 삼식이 잘하더라 나 안 하는 거 봤거든 어 풍이랑 풍이가 윈스턴 됐는데 풍이도 많이 잘해 어 둘이 2대4 세이브를 하더라 맞아 삼식이가 예전에 좀 많이 잘했고 풍이도 풍이는 렉킹볼을 진짜잖아 어 맞지 그래서 만약에 렁어리 2를 나중에 기획한다 하면은 어 조금 티어를 높인다고? 아니 내가 실버 골드 플레 다이아였거든 응 원래 그거는 근데 이걸 조금은 이렇게 범위를 줄이는 거 있지 응 그러니까 폭을 약간 그렇게 하면은 더 재밌지 왜냐면은 실력이 약간은 그 고만고만하니까 딱 그 발라떼 1이랑 2가 딱 그런 차이였어 그러니까 최상위랑 최하위가 있으면은 최하위를 좀 높이면서 맞지 맞지 이 실력 분포를 좀 소포트 해야되나 소포트 해야되나 소포트 이게 아마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느끼시는게 요즘 다들 랭킹하고 이런 거 오면은 러너리그 때가 그나마 이게 밸런스가 맞으니까 다 잘해 보이고 막 이랬잖아 응 근데 요즘에 랭킹한 거 오면은 다 막 벅 느끼고 근데 근데 나는 솔직히 머너리다면서 쉽게 입을 줄 알았거든 근데 맞지 아 이게 생각보다 너무 빡세서 생각보다 갓블럭킹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아니 소오름 결승전 때 소오름이 미친놈이었어 맞아 아니 이 새끼 이 새끼 그 정도였나 아니 타르코프 애인법이 그 정도였나 우리도 알잖아 걔 타르코프의 걔를 어 아 그리고 우리가 직전에 오버워치 내전했었잖아 어 맞아 우리 했어도 될까 근데 탑세바위도 애인이 괜찮은 건 알고 있었는데 왜 잘해 아 심지어 결승전이 어 나 그거 우르비가 그렇게 미친 놈 상태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랬잖아 뭐하냐고 너 왜 잘했어 어 자꾸 죽어 가지고 있어 가방 좀 왜 뭐 레몬맛 홀스 사탕 좀 줘라 뭐 우리 어디 약국 같은 데 있으면 어 가다가 그렇게 물약으로 된 피로회복제 있잖아 하루 피로회복제 아 딱 따져 먹는가 어 그래그래그래 막카스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그렇고 말고 왜 오늘 하루 피로회복제 누나 누나 종아리 아픈가보네 딱 그거 줘 봐 이거? 아니 노란색 홀스 이거? 아니 노란색 어 근데 핑크색을 깠는데 왜 또 노란색을 깐다 아니 레몬맛 먹고 싶어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어? 고생했다 아니야 너도 팟스 줄까? 팟스 있어 아 저 있어요 고쳐보세요 동아리 많이 아픈가 보네 어어? 남북 먼저 우창하지? 어? 아니 왜요 왜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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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척이라려 지금 시브로둑이에요 그래? 얘 다른 거 때문에 그래 아예 딴 거 딴 거 아 이거 아 이거 이중이 많이 하셨어요 사탕 먹을래? 소풍이서 사탕 먹을래? 와이야 너 물 먹을래? 응 괜찮아 커피 마셔가지고 다 줘? 맞아 커피 정리하고 갈게 사탕 네 사탕은 하나 먹을게요 레몬 맛이에요 네 좋아요 난 깨달았다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으면 도착할 수 없다는걸 맞아 근데 벌써 어둡어둡해 오늘 날씨가 오는데 오늘 날씨가 안돼 네 이거 이제 넣을까? 이거 버리고 응 버리 다이슨 나도 바닥 내 이거 다 버릴게 네 다 버리 바닥에 에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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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내 삼킬 테이아 여기 넣어도 되겠지? 이거 내가 이거 아니 곧 3시인데 한참 남았어. 그래서 너무 오래 쉬면 안 돼. 동숙 님이 있었으니까 느꼈어. 그때 30분씩 쉬어버리니까. 동숙이가 왜 산? 그때 카페가 엄청 좋은 카페인데 많아가지고. 30분씩 쉬었어? 네. 30분씩 쉬어버리니까. 내가 낼게 이제. 야 뭐야 차별하는 거야? 왜 우린 친구 스포 안 쉬을 때? 아니 그렇게 한 번 쉬어보니까 통틀어서 안 돼요. 플러스 통틀어서 안 돼요.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야. 이쪽으로 가야 돼? 우리 건너야 해. 몇천 남은 거지 이거? 네 저희 30분 출발했습니다. 그냥 저녁 갑시다. 다음 시간 3시 30분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어딥니까? 자 여기서 이쪽으로. 어디요 우측이요? 네 이쪽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4번만 더 쓰면 돼.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이렇게 4번? 네. 근데 난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왔어. 나도. 그치? 아 근데 좋아 생각보다. 응. 근데 날씨가 있다. 날씨가 좀 살만해. 어 그치? 어. 야 분명히가 우리 셋이 인센트네. 응. 아 내일 보러 세 분이 오니까. 진짜? 아니. 명예 인센트. 명예지. 명예 인센트. 동영은 개발로 쏙. 대학군대 꼬드가 안 돼? 역시 명예지. 거기서 닭 소리가 나. 다 분다. 응. 거기서 닭 소리가 나. 그쵸? 날씨가 너무 좋은데? 바람도 불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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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마실라 왔대. 이씨. 아니. 선생님이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 선생님이 무슨 말이니? 아까. 아까 먹은 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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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 안 해? 유대훈? 어? 뭐라고? 뭐라고? 쏙쏙쏙. 아까 먹은 숙점. 숙점. 와 진짜 신기하다. 숙점 먹었잖아. 멋있다. 아니 이렇게 들고 걸어가면 어떻게 터득한거야? 이거? 어. 뭐 하다보니까 그냥 되던데? 응. 이렇게 하고 가끔. 얼굴 나아지고. 아아. 응. 뭐 말할 때 이렇게 했다가 사라졌다가. 아아. 나았다가 사라졌다가. 와 인사세로 이렇게 하는지 몰랐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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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좀 약간 넓어야지 좋아. 그래야지 딱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하면 여기 다 나오거든. 근데 좁으면 약간 뒤에 서 있어야 돼가지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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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채수들한테 보여주면. 어. 좀 좋은게. 채수들을 여기 사는 채수들이 되게 좋아하고. 어. 어. 여기 살았던 그런거 뭐. 그런. 속있는 사람들 좋아하고 이러더라고. 아아. 어? 여기 하면서? 응. 예전에 여기에 뭐 이철인데. 그럴 수 있겠네. 그리고 이제 길 잘못 가면. 어. 채수들이 이렇게 말해주고. 글로 가면 안돼. 그치? 어. 뒤로 뒤로 이러면서. 길 맞음? 여기 맞습니다 여러분. 하하하. 하하하. 오늘은 네이버 주도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주도료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주도료라고 뭐가 있어? 길제프에 있는. 이게 좀. 아 여기 맞아. 근데 여기 차 다닐땐 말 잘 안들리겠다. 그렇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의외로 X살인데. 그래요? 응. 이게 은근히. 언니 잘 들린다 하더라고 뒤에 있으면 안 들리긴 해 근데 이게 오히려 언니 웃긴 게 뭔지 알아? 시스들은 듣는데 우리가 안 들려 저 사람들 말이? 어 저 사람들 말이 여러분들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에 있으면 나한텐 들리잖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앞보다 말하잖아 저 뒤에서가 안 들려 그래서 가져오라고 가야 돼 가져오라고 가야 돼 저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여기 우리 말 들었어요? 안 들리지? 잘 안 들리지 짐벌 홍보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시스들은 오히려 우리 말이 들렸지 시스들은 뒤쪽 사람 말이 들린대 아 진짜요? 야! 어떻게 해?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아 너무 뒤면 안 들리고 아 그니까 적당히 안 들려야지 너무 뒤면 안 들리고 근데 우리는 뒤면 말이 잘 안 들려 아 예 이게 도로가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뭐 약간 오디오 잡는 시스템이 따로 있나봐 진짜 안 들려 그러니까 원래는 옛날에는 마이크 따로 차야 되고 이랬어야 되는데 맞아 맞아 요즘엔 좋아져서 그런가 그냥 제일 힘들 때는 아 이런 인도가 없어가지고 어 근데 그 말이 좀 자꾸 상상이 안돼 그래 이게 없어 어 너가 하는거야 그러니까 인도가 없으면 어 뭐가 먼 길이 있는거지? 차도가? 요런데로 다녀야 되는거야 차도? 어 차도인데 이렇게 흰색 건만 있잖아 아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없구나 조금 조금 얇게 있는? 차도 근데 우리 여태까지 다 지금 인도가 있네? 어 다행히 근데 다행인게 게스트 있는 날에는 다 인도가 있었어 희한하게 게스트 보호가 여기 아주 그냥 좋네요 게스트 없는 날에는 개고생하고 근데 네이버 지도로 가는데 인도가 없는 길도 가질 수 있는가? 어 왜냐면 공사 중일 수도 있고 뭐 일렬로 건넝하려면 건넝할 수 있어 그래서 치수들이 막 CCTV 같은데 있거든? 그런데로 우리 봐서 막 찍어주고 그래 CCTV들이 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근데 그거 되게 귀여워 그걸로 찍어주면 되게 귀여워 희한적인 친수들을 사랑해요 맞아 아 모두가 사랑하지마 우리도 응응 좀 도요우위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시골길은 딱 들었는데 근데 왜 남봉님이 이거 안 들어? 저요? 제가 들면은 구도를 잘 못 잡고 구도를 못 한다고? 구도를 잘 못 잡고 진짜 수전증이 있어가지고 손떨림도 심하고 아니 짐벌인데요? 짐벌은 손떨림 다 잡아주는데요? 끝났어? 잘 잡은데요 무슨게 끝났어? 아이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 내 방송 아니잖아 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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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봉님 바로 근데 동네가 죽는단 말이에요 아우 너무하네 아니 근데 나 들라고 하면 바로 바로 들자 근데 들라고 하기 전까지는 안 들어 아니 근데 나대만 안 된다 약간 세범 누님이 저 짐소를 뜨는 자신한테 취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가면 어떻게 또 역할을 뺏어가 아니 괜찮아요 어? 뺏어? 지금부터 포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남봉님이 이걸 들었어 처음에 왔을 때 많이 근데 남봉님이 할 때 약간 막 이런거 찍는거야 아아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너무 남봉님이 얼굴 밖에 안나와요 이렇게 어 아니 덜가벼 다 잘 찍었어 그래가지고 특히 그거야 일부러 지 안 시키게 만들라고 개떡받이 할거야 남봉님이 쓴거 아냐? 아야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해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해 자기가 계속 일부러 안되냐 남봉을 딱 시작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러너가 이딴 한번 들어주겠지 뭐 러너가 들어주겠지 러너가 들어주겠지 얘 다 친한 사람 많아가지고 그저께는 안 친한 사람이었어 아 동숙이 그 자식 들었어 그 새끼 두 번 들었어 생각보다 빨리 빠르긴 약간 누가 됐어 진화했어 응 다시 진화했구나 말만두 생각보다 어 아니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 생각보다 그치 어 나는 그래도 남봉이나 소궁이 어 진짜 약간 오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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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저라는데 생각보다 많아 그치 세븐이가 총총총총 빨리 걸어 그치 총총총 빨리 걸어 CCTV에서 우리 이런거 거리비로 보면 약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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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이다 나중에 한 5시간 있잖아 어 거의 이런거였어 아니 아니 물컨이야 진짜 어제 이거 이거잖아 진짜 어제 이러고 나왔어 난 이게 미국미민줄 몰랐어 어 그거 LA에서 니가 오늘 물컨 갔을때 옛날에 니 노래가 나오는거야 편의점에서 그래서 오 이거네 이러고 있는데 외국인이 나보고 같이해 이러고 있어 외국미미잖아 그거 뭐 이번 년에 블리스톤 안한대 어 맞아 오래 안한대 어 문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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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딱 찍게한다 레전드 뭐야 어디있어 보여? 나 이거 찍어줘 나 찍어줘 왜있어 어 나 또왔어 오 오 오 오 머리 머리도 야 머리에 없었잖아 여기가 왼쪽에 있어 어디 아니 뭐야 떨려 짝짓길을 했다고? 이 자식들이 남의 가방에서 아니 한마디가 딱 오더라 어 여기 여기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니 너도 같이 무서워하면 어떡해 왜 도망가 그러니까 나 무서워 나 무서워 아니 아니 러너가 같이 도망가면 어떡해 러너가 같이 도망가면 어떡해 우와 파다 오 의외로 자주 봤어 파 파는 좀 자주 봤어요 파는 좀 자주 봤어요 이런 이런게 영상 같긴 한데 이렇게 불쌍 같은데 오 뭐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그때려 벌레를 쏘아가는구나 얘네 우린 안주는건드래 네 다 왜 안 불 안 불 와 근데 걸으니까 소화가 진짜 빨리돼 나 소화로빵 소화됐어 배에 뭐가 있는데? 소화가 빠른데? 뭐 하나 더 사는 거 아니야? 저 벌레가 많네 그 벌레가 엄청 많아 여기 죽은 애들 그냥 가면서 계속 보여요 쇠파린지 뭔지 얘네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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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짝짓기 하면서 와 얘네 아니 공중 짝짓기 뭐냐고 미쳤네 공중 짝짓기 뭐야 문은 벌레 아닙니다 그냥 가지러 벌레가 너무 무서워 나는 러너야 너가 언니를 지켜줘야지 우리 집에 벌레 잡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잡거든 나 진짜 한 10분 걸려 잡을 때 공 싫어 아니 그러면 벌레 나오면 어떻게 해? 내가 잡아 잡긴 잡아? 언니도 못 잡구나 나밖에 없어가지고 오레감하고 결국엔 이거 다 하게 되어있어 오늘 안에 이렇게 될거야 오늘 안에 이렇게 될거야 근데 이 루트가 여기가 좀 아쉬운게 차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맞아 맞아 여러분도 좀 시끄럽겠다 그니까 좀 잘 안들리시죠 계속 이 도로인가요 저희부터가? 조금 매일 파이팅 나 정말로 군물가ves 군물가ves 나 진짜 가봐 군물가ves 내가 시켜줄게 오래가먹으라 으아아아아 우리 집에 안팔이 힘드네 여기 отр 쇠파리래 쇠파리 대문가 쓰는데? 진짜 든들갑 진짜 미쳤다 이제 걸리 무서웠어요 그니까 되게 잘 잡을 것 같은데 걸리 무서워요 저 운동 들어온 거 겁쟁이 근데 놀이기구 졸라 잘했다 그런 거 졸라 잘했다는데 약간 바퀴벌레 이런 거 바퀴벌레는 인정이야 나 귀신도 잘 안 무서워 근데 왜 벌레야 무서워 벌레야 무서워 아니 벌레는 쪼끄면 돼 난 진짜 탈쌍 능력있는 애들만 바쁘다 말벌 무섭긴 해 저 애들은 좀 무서워 특히 내가 그런 유튜브를 많이 보다보니까 아 아 뭐 뜨거웠다 아 진짜 막 그러면은 좀 위기를 느껴줘 하나 군들가네 군들가네 왜 자 여기 조심 저기봐라 어 차 누나 차 누나 차 누나 차 누나 차 누나 차 이 사람들 뭐 벌레 따라오세요 여러분 걱정마세요 요즘은 제가 찍히고 있습니다 아 아 진짜 싫어 뭐하고 위로 가는 거야 네 어 어 어 네 에이 네 아 아 아 아 일단 이번엔 결혼의 달이라던지... 예비는 결혼 철이네요 시스트랑... 여길 지나면 이세계로 가든거야 넌 이세계요? 세 takiej과 친구 쭈루루루루루루 와 근데 멋있다 카메라 입으로 이 etiqu니까 피파 선수 뽑기 중 아씨 국기 딱 나오고 쭈우우우 가방이나 조심하셔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숙사는 기숙사인데? 갑자기? 갑자기 기숙사는 먼저 여긴가? 네 여기서 앞으로 쭉 어우 느낌이 차도네요 근데 오랜만에 불용하네요 갑자기 네 그리고 시끄러웠어 차도 위에 응 차가 엄청 시끄러워 어? 이쪽으로 가자 네 일로 가죠? 어 진짜 차 옆에 가니까 정신이 나갈 것 같아 맞아 근데 저거를 계속 들어야 돼 어 어 이럴 거면 시골길이 낫지 않아? 그치 근데 이 루트도 어쩔 때는? 어쩔 때는? 응 낫어 근데 산 쪽 가면 다시 도로가 그리워 맘보가 약간 골목길 없어? 왜? 너무 함득하네 아니 너무 힘들었어 불러주지 않나? 하려고 하다가 10마리들 산길 타고 나서 나 발목 다쳤어 아 진짜? 근데 산길 원래 위험해 오늘 테이핑했대 아 진짜? 아 그래서 제 다리에 지금 완전 유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어머 뭐야 근데 이렇게 해두면은 다리가 편해요 왜? 네? 땡겨요 아 땡겨주고 그룹을 잡아줘가지고 품증 와닿에다가 약간 압박 스타킹 신는 약간 그런 느낌인가? 아 비슷해요 저거 자격증 있대 이게 최대성은 달라 뭐 압박 스타킹 자격증? 압박 스타킹 자격증 진짜로? 네 진짜로? 네 우리 러너 입 좀 테이핑 좀 해줘 우리 러너 입 좀 테이핑 좀 해줘 우리 러너 입 좀 부탁해 근데 진짜 너는 이 컨텐츠에 꼭 있어야 됐다 재밌어 그래서 근데 또 이것도 두 명한테는 안 해주고 나 혼자 하게 됐어 아 진짜? 아 왜? 근데 하는 데 오래 걸린대요? 네 이건 오래 걸린대요 당첨 정도는 한 시간 걸린대요 제대로 아니라고 아니 10시에 집합을 한다면은 제가 당신이 10시에 안 일어나 있잖아 저? 무슨 소리에요 저 항상 10시엔 일어나 있는데 그래요? 네 요즘 그는 굉장히 바른 생활 어린이입니다 오오 근데 맨날 머리 끊고 말리고 화장하고 이것도 일이겠다 그치 그치 좀 싼 나더라 안 씻으면 되는데 에? 돈이처럼? 돈이처럼? 진짜 안 씻었어요? 아니 뭔 소리에요 아 설마 남봉민 내가 내일 방송 볼거야 안 될지 안 될지 얼마나 깔끔하게 아 씻었지 아니 왜 자꾸 나도 한번 맡아볼래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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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뀌었다 어 가 일단 가 여기가 대룡문화 예술의 전단 여기가 대룡문화 예술의 전단 남봉님 내에 덕시도 입을 예정이랍니다 에? 너무 귀엽다 30분이나 나왔다고요? 여기가 가면 거기도 계속 블랙끼도 맞지? 하나도 가보기가 진짜 좋았더라 블랙끼도 재밌어 해보세요? 가보세요 진짜 좋을 것 같아 이따 담배 이좋꽃 생겨서 그렇지 씻고 다니긴 해요 어? 아 아 아 여기가 삼각별로가 그런 느낌 좋겠다 좋겠다 완전 희망이 많아 말하는 거 맞지 딱 맞지 남봉아 나와 거의 내 자리야 응 가시지 좀 줄어줘 어 내가 틀어줄게 아니아니 우리 한 시간에 한번씩 바꿔 아 아 다음 쉬는 시간까지는 나야 응 아 그래서 저 드릴레이드 한번 가달라고 했습니다 아 씨 화이팅 다음은 너야 넵 다음은 너야 힘들지 않나? 힘들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지 남봉님한테는 뭐 힘들다 이런 거 잘 안 통해 감격했구나 널 이제 알아줘가지고 아 무한 같다 무안다 받아들였구나 나라는 사람은 힘들다 어깨 다슴이 차는 거 있었는데 딱 찰 거였는데 아 그런 것도 있긴 할걸요? 있지 있지 있어요 있어요 근데 어지럽지 계속 갔다가 오는 뭔가 답도가 안 나올 거 아니야 여러 사람이나 왔다 그니까 아우 조용해서 좋다 아우 좋다 아우 좋다 이쪽 도로는 차가 더 없네 되게 산책으로 잘 되어있는데 근데 아 이제 좀 산책하는 거 같네 아 귀가 와 이게 국토 어슬렁이지 왜지 절대 어슬렁이면 빠르긴 아니야 아 확실히 빨라 지금 한 왜왜왜왜 지금 한 4,5kg 온 거 같은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한 3kg 왔을 때 누나 몇 킬로 왔어? 자 한번 봐줄게 3kg 어 어 16? 야 5분 7분이야 지금 이제 4시간 남았어요 4시간 밖에 안 남았어? 4시간 밖이라니 아니 누나 4시간 밖에 안 남았다고? 어 4시간 진짜? 이 사람들 4시간 밖이라니 대가리네 아직도 아 왜 이렇게 정신을 정신을 못 차리는데 아 아 아 아 아 야 가방 오빠 와 아니 이거 뭐지? 가방 뭐였는데 뭐지? 아니 뭘 그렇게 많이 담고 왔어 형아 암언니 혹시 안 계실까? 아니 진짜 안 계실까? 와 이게 와 여러분 진짜 이게 말이 안 나와 이걸 계속 내고 있으니까 오오 왜 이래 와 쓸 거 같아 와 왜 이러세요? 아 왜 이러고 어 왜 이런데 이거 가방 자체가 있다 아 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와 얼음물에다가 물 6개에다가 과자에다가 물을 다 뺐는데도 부어 뺐는데도 부어 짐이 많아 물이 진짜 다 나한테 들어와 있어 야 물 좀 여기 부어봐 얼마 없어? 형이 꺼내서 부어주려고? 여기있어 여기 물 손이 많이 한가해 보이는데 내 물로 가져가 제발 와 너무 시원해 와 얘가 많아 근데 내가 봤을 땐 그 보온병이 문제야 어? 물 어디 갔지? 맞아 이 문제야? 죽고 왔냐구요? 다들 근데 참 많이 챙겨오지만 절대 많이 챙겨 민기가 두 번째 올 때가 궁금하다 아 얼마나 가볍게 오지? 어 걔 두 번째 올 때도 그렇게 챙겨올까? 그냥 맨몸으로 올 수도 있어 맨몸으로 올 때? 나 진짜 다음에 맨몸으로 올 거야 걔 날 것 같아 대학서만 들고 오는 거 아니냐 가볍네 대학서만 대학서만 들고 와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치? 너무 좋아 와 이제 좋다 이걸 더운 때만큼 말이 안 됐어 햇빛이 너무 많으면은 힘들어 흐름말이 좋네 와 물 맛있어 봐 봐 나 괜찮아 괜찮 저기다 옷 벗고 축구한다 기운이 근데.. 형님이 장난 아니신대? 어? 아니 남자사람이.. 운동하시네? 어 이거는 축구야 뭐.. 그리고 수상이야 축구 축구 아아 이거 어린어들이네? 밥손들이네 아아 학생들이었어 아아 학생들이였어 진짜 이런 스포츠 찾아가야 돼 아아 아아 러너가 진짜 잘먹네 어? 잘 먹어 잘 먹어 저기 와아악 축구하고 있어요 여기 잘 먹어서 어떻게 58kg였어? 뭐? 잘 먹어서 어떻게 58kg였어? 잘 먹어서 어떻게 58kg였어? 그러게 어 게임할 때 안먹어 그러니까 그때는 뭘 했죠? 난 다했지 아 다했어요? 나는 테라도 하고 아이온도 하고 아이온도 하고 아이온도 하고 진짜 말랐었는데 흰색에 무슨 브이넥키였나? 어 나 개말랐어 그거에다가 마이크 여기 갖다 대놓고 막 선글라스 기도 아이온으로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난 이제 20대 초반에 게임에 돈을 안쓰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 난 계정이 별로 안좋았어 어 근데 컨트롤만 좋았던거야 그래서 뭐 장비가 개구리인데 명의 그니까 약간 정의 길드 정의 병들 모인 길드 약간 잘하는 사람들 모은 느낌 장비 좋고 응 거기 들어가게 된거야 테스트를 일주일 동안 보고 어 거기 워낙 아이온이 인기 많으니까 1대1 결투를 하루에 한 100번 200번을 한거야 결투 연습을 응 계속 그래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거기에 이제 어떤 형님이 나랑 똑같은 캐릭이야 검성 자기걸 해볼생각 없냐 어 근데 그때는 그런게 상관없었거든 그치 아 얘 한번 해볼게요 했는데 신세계인거야 너무 너무 센거야 진짜 옛날엔 내가 열방을 때려야 사람을 잡았으면 두 방하니까 죽는거야 그냥 어 템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세가지고 이 캐릭으로 막 천족을 잡고 다녔어 그때 천마족이었던 어 상대 종족 막 때려갖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나한테 막 박명록에다가 테러를 한거야 어 이 새끼 뭐 데미섹스냐 막 이러면서 응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냥 재밌을거 같아가지고 방송을 원래 서든어택으로 했었거든 잠깐 어 그냥 방송이나 켜볼까 하고 켰는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거야 어 그래가지고 어 재밌는데? 하고 했는데 닉네임 뭘로 하지? 이러다가 그 형님 아이디가 러너야 아 아 나 러너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그냥 러너였구나 다행이다 그 형님이 그래서 질문은 그거였는데 말이죠 아이온을 이걸 알려줘야 이게 그러다가 이제 아이온이 재미가 없어진거야 예 갑자기 리고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떴어 북미에서 북미에서 갑자기 사는게 50억이라고 하면서 내가 근데 또 카우스 유저 카우스라고 있어 게임이 워크래프트 카우스 유저였는데 비슷한 게임이 나온대 그래가지고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아이온 방송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아예 전향을 하겠다 꺼지죠 근데 근데 그때 아포리카는 게임 하나만 파고들 그런 느낌이었어 맞아 맞아 그래서 예를들어 배그 비제이면 다른 게임하면 왜 안하냐 맞아 맞아 왜 배그 안하냐 욕먹고 맞아 맞아 진짜 그랬는데 나 이제 버린거야 과감히 그래서 롤방송을 해야겠다 근데 그때 롤방송을 많이 하던 분이 풍울량 형이랑 불량님 아닌가? 어 불량님도 했어 불량님도 하고 대초티글 한 번 더 있었어 뭐 네 글자인데 무슨 사과 해물파전 해물파전 하셨는데 풍형이 그때 김영태 씩 와드라 그래가지고 와드를 막았는데 불씨 밖에만 가가지고 맞아 맞아 김영태 씩 와드가 있어 맞아 맞아 아 포도 너무 재밌게 하는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어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오전 11시에 일어나가지고 오옹 방송을 해 오후 6시까지 그 다음에 방송목방과 자꾸 돌리고 밤 8시부터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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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까지 방송을 해 이거는 계속 교라고 다 capaz 몇달을 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많이 보고 해주다가 아저씨 대회를 한번 열어볼까 tomatoes 전설의 기숙사 아니 아니 뭔가Game Essay 왜냐면 아이온 때 대회를 열었어 보고 어 그래 대결 한 번 해보는 건가 열었는데 이제 그게 되게 잘 돼가지고 맘 많이 보고 근데 그땐 러러 진짜 재밌어 진짜 너무 재밌어 그땐은 뭐라고 해야 돼 모두 쭈소리가 없어졌어 그냥 오프피 쭈쭈쭈 그냥 오프피 쭈쭈쭈 봐봐요 근데 러러서는 안경에도 있으니까 전치가 없어졌어 맞아 맞아 근데 게임 자체는 숨이 재밌었는데 아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 뭔가 상대를 비단한다고 해도 그게 잘못된다 그런 세상이 있었어 정체 채팅으로 정체 야 너희 탑 명심이다 어 맞아 맞아 야 야 야 너희 얘랑 어떻게 게임하냐 그니까 그러면 얘 상대방에서 다 뭐 아 우리 탑 개명심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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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같이 막 싸우다가 써냉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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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막 그렇게 분연시키고 내가 재밌었지 재밌는 있었지 미화 아닙니까 미화? 미화죠? 미화 맞죠 미화죠? 정확하게 아니 저도 한 번씩 제가 채팅 제재 당했던 내역들 한 번씩 하나요 네 진짜 이 새끼 또라이 새끼구나 하면서 생각합니다 아 남봉님 제재 당했어요? 네 저 숨가 칠방입니다 으어어어어어어 왠아 음 네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아 봤으면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한 번 그 내용 한 번 보고 싶다 남봉님 내 형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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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진짜 보고싶어 아니 아니아니아니 미안합니다 아 화 안낼게, 화 안낼게. 영원히 마음속에 불편하세요. 너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거야? 아 진짜 티보도 뭐냐, 비자채우기 때문에. 하여튼 처리되봤죠. 최근에 그럼 안당하셨나요? 네? 최근에는 안당할일이 없어. 페이커도 발굴했어요. 이제 훌륭한 발로란트 파트너 스트리머로서 위치를 본거에 하기 때문에. 어? 전과 칠범이 파트너 스트리머를? 아 다행히 전과를 지금 안해주시더라구요. 아 근데 발로란트랑 롤은 다르니까. 네, 그럼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남봉님이 잘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놈이 하나 있지 않을까? 상대방으로 만난 사람중에. 형님은 어디에 시작하게 됐어? 나? 나 와우. 아니 와우로 시작을 한거야. 어 나 와우 하다가 와우방송했지. 와우하다가 시작을 했대. 와우하다가 시작했어. 와우하다가 시작했어. 와우하다가 시작했어. 와우하다가 시작했어. 나 14년. 나 14년. 14년. 아이디는 서세봄. 어 서세봄 아이디. 어 서세봄 아이디. 가족오락가놓은. 아 이거 게임은 언제쯤이야? 네. 뭐하는 거야? 다 오래된다. 네. 오우 안들려. 오우 안들려. 아우 안들려. 아우 안들려. 네. 그때 올 시작하고. 올 여자 트리버동이. 올 거가 올까. 맞잖아. 그때. 올 해가지고. 벗어서 놀랐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머니도. 제가 봤을 땐. 여기가 없던데요? 아하. 이미 없는 사람이. 이미 없는 사람이구요?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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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봉님이. 저때는 로이 졸인가요? 아 로이 졸. 경력 자체는 짧을걸요? 전 개인 방송을 시작한지 한지. 한 10년 됐고. 오래가 많은데. 단체 방송. 그러니까 이제. 크루 활동하다 보니까. 거기서 한 10년 됐는데. 와우 오래됐다. 개오래됐는데. 합쳐지는거죠. 방송 막. 참여하고. 이런. 그런 개념이라. 근데 어쩌다 아고크루 들어갔어요? 어. 원래 아고일. 그거 이거는. 아이 그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펜이었다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약간 저는 살짝 케이스가 달랐던게. 그. 한창 제가. 아프리카 특이. 망령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롤방송을 미친 듯이 봤어요. 네. 모든 롤방송을. 싸글싹싹 다 봤어. 아이디 좀. 어.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2013년인가. 14년인가. 그랬을텐데. 이게. 그. 10. 10. 10. 이. 롤이. 게임수계가 1등이었고. 2등. 아프리카에서 2등이. 마인크래프트인거에요. 오. 딱 이제. 롤이 녹방밖에 없고. 볼방송이 없어가지고. 와. 이. 마인크래프트는 뭐하는 게임이길래. 이렇게. 수위가 높지? 하고. 딱. 불렀는데. 그. 그렇게 이제. 악어방송이거든요. 보는데. 생각보다. 많이 재밌는거야. 오. 그때부터 이제. 마인크래프트부터 빠졌죠. 오. 그래서 이제. 혼자서. 뭐. PC방 알바할 때도. 마인크래프트를 틀어놓고 보고. 오. 하셨잖아. 애들 막 그. 성인 애들한테. 뭐냐. 친구 애들한테. 마인크래프트 헬레인하고. 하다가 이제. 투터리 많이 먹고. 예. 혼놀이 하지 말라고. 아 그러다가. 아니 그러잖아요. 한 20대 초반에 애들한테. 친구한테. 실친 들한테. 깜짝이야. 마인크래프트 하자고. 야 이거 봐보라고. 재밌지 않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제가 마인크래프트를. 샀는데. 혼자 이제. 싱글에 들어갔어요. 응. 난 근데. 마인크래프트가 그냥. 싱글 플레이만 들어가도. 재밌는 줄 알았어. 응. 혼자 하면 진짜. 개노 재밌는거야. 아이씨. 그래가지고 이제. 어. 그러면 차라리. 악어방송에. 시청자 참여를 해보자 해서. 아아. 거기서부터 마인크래프트랑. 굉장히 시작됐죠. 아아. 아아. 그래서. 포커적으로. 말을 잘하셨나 보네. 그래가지고. 말을 막. 미칠듯이 잘하고 그런거. 성실. 남봉 성실. 네. 성실. 남봉 성실. 네. 이런 말들이 너무 죽는거 같아. 성실. 너무 오래한 사람들을. 어떻게. 아는거 재밌어. 어떻게 시작을 한거야 일단. 어떻게. 갑자기. 갑자기. 제발 안때리네. 누나는 어떻게 갑자기 시작한거야. 누나 어떻게 갑자기 시작한거야. 누나. 나. 나는 이제. 와우 방송. 아니. 와우 하다가. 어. 누나. 대박이다. 어. 와. 근데 이제. 그. 자기가. 다른 방송 라이벌. 남자 방송인이 있는데. 그 남자분이. 뭐. 신음사제라고 해가지고. 신음을 내는 사제라고 해가지고. 신음을 내는 사제라고 해가지고. 그 여자 사제분이. 막 신음소리를 약간 내면서. pvp를 하시는 여자분이 있었어. 아. 이러면은. 약간. 약간. 살짝. 신음소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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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이제. 왜 궁금해 아냐고. 그래서. 내 아는 동생이. 자기도 여자 게스트가 필요하다고. 신음소리네. 나보고. 신음소리가 아니고. 우리는. 귀여운걸로까지. 누나 목소리 되게 특이하니까. 응.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출연을 했지. 근데. 그 게스트로 그냥 출연한건데. 내가 인기가 많아진거야. 어. 오히려 더 많아졌구나. 인기가. 목소리가 이제 특이하니까. 응.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맨날 긴말로. 방송 틀어주세요. 막 이렇게 오는거야. 그래서. 아 진짜로 켜볼까? 이래가지고 시작한거야. 오. 그 취미로 그냥. 신음소리는 어쩌다가 방송을 시작한거야? 왜요? 저 그때 나이트게임TV라고. 알아요. 거기 게스트로 나왔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던거에요. 응. 너 뭘로 나왔었어? 롤바타. 그때 강만식님 있고. 어. 그러던 시절. 그래서 거기 나갔다가. 이제. 똑같아요. 그냥 어 방송 한번 해볼거야. 이렇게 된 느낌. 응. 근데 그때 옥자랑 같이 나갔어. 옥자랑 원래 친구야. 네. 어. 신기해. 원래 친구. 근데. 어떻게 친구야? 그것도. 아니 아니 아니. 학교친구는 아니고. 스무살때. 같이 이제. 코스프레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팀? 네. 팀은 아니고. 그냥 이웃추가. 그때 당시에. 코스어들은. 네이버 보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추가 해가지고. 서로 이제. 안부게시판에. 아. 누구누구님 너무 예뻐요. 유유. 이러던 시절에 있잖아요. 그때 이제. 오늘. 부산 코믹월드를 딱 갔는데. 있는거에요. 그때. 옥자가. 그래서. 아 옥자님 너무 예뻐요. 유유. 저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이제. 보내주고. 그러면서 친하게 되다가. 그때. 사이퍼즈 막 하다가. 그때 이제. 걔가. 점점. 사이퍼즈 안 들어온거야. 야 너 뭐함? 이러니까. 야 누가 요즘 사이퍼즈 아냐? 롤 하지? 빨리anto 와 이렇게 해서. 뭐 롤 이렇게 해가지고. 트 들렸어. 같이 롤을 시작해.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뭔가 지역 친구도 있는건 아인가 옥자 님이 완전. 방송 요정이었네. 옥자는 스무살 때. 바빠가지고 저랑. 자주 안돌아졌어. 20살때 그 친구도 알바 플러스 고느라 바빠서 저 혼자 맨날 노래했어 토풍이는 학교였던 적이 없잖아 진짜 단 한번도 나이스게임TV 그때 엄청 잘나가던 시절이었어 그때 카우스 중계하고 그때 아니야? 그 카우스 이후일걸요? 딱 그때 막 강만식 님 입고 빛돌 형도 네 맞아요 빛돌 님 당군 오빠 입고 약간 그런 시절? 그때 좀 많이 두길 봤죠? 또 그때 당시에는 게임하는 여자가 흔하지 않는 시기 게임하는 여자가 흔하지 않으니까 그때 이제 러너님이 직 가시고 이제 갑자기 어떤 여자 손아 언니가 롤방송을 하는 거예요 아아 그러면서 어 뭐야 롤 하는 여자 방송이 어 재밌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 어 누가 있지 또 하다 보다가 이제 약간 롤 여자 스트리머도 이렇게 딱 커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나 그때는 그중에 반은 남자친구도 배우지 않았을 거야 대부분 그러잖아 옛날에 그런거도 맞아 진짜 다 남자친구들이 알려주고 지가 하려고 게임을 게임방 가려고 강키는 그때 1강키가 알려졌다 그래 옛날에 데리도 여자친구보다 맞은맞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뭔 소리야 이게? 여기 볼래? 왜? 아니? 왜? 아니 다음 쉬는 시간만에 계속 시간만에 넘기는 거야 다음 시간만에 계속 풍이 서서 계속 서서 출신하님 뭔 소리야 이게? 내가 좀 틀려줄게 아니야 아니야 우리 쉬는 시간마다 바꿔 그래 그래 우리 근데 이게 동갑같이 그러면 이제 호빈님의 히스토리를 들어볼 때가 되지 않습니까? 호빈님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아 네 방송을 어떻게 처음 시작하니 저 위냄프 아 됐어 모르잖아 위냄프 알아? 위냄프 모르잖아 위냄프요? 위냄프요? 위냄프 맞아 맞아 노래 틀 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음악 방송이 있었어 봐봐 다들 시초가 캠빵 아니에요? 네 세블이도 캠빵이야? 나는 이제 라디오로 하다가 전환 LP3 저 정도가 아프리카 TV가 아 옛날에 아프리카 TV 더 전 더 전이 있어요? 버디보지 전 세이클럽 버지보디 전 세이클럽 전 존? 존? 세이클럽 저는 소리바다? 아니 소리바다는 그 이유 어쑤 윈앤프라고 멜론플레이어처럼 생긴거 있어요 서버를 따와가지고 따와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목소리에 방송을 하는게 그런게 있어 절대 알 수 없어 아니 그 요즘에 하는 그거랑 비슷한거 같은데 라디오가 스푼? 아아 아아 거기서 방송을 하다가 세이클럽에서 버디 버디에서 하다가 음악방송이라니깐 그냥 소리만 들리 완전 핫디지 세이클럽에서 하다가 오마이로그에서 하다가 아프리카에서 하다가 어 됐다 언니 캠은 그럼 갑자기 왜 켰어? 캠은 오마이로그에서 오마이로그에서 오마이로그 화상채팅방 네 어 화상채팅하다가 방송을 켰는데 그러니까 차립할 때 저걸로 문방 공중했었어요 어 화상채팅방은 방송을 켰는데 시청자들도 캠을 킬 수 있었어 한 9명만 근데 그것들이 자꾸 물건을 보여주는 캠을 키는거야 으악 와 일로 가야된다 그래서 그래서 너무 충격받아서 멸쳤고 이리로가야돼 여기로가야돼 여기로 가야돼 몇분 남았어? 저 쉴까? 아니야 아 출근 남았습니다 아직 수집은 경주 못 찾습니다 여기로가야돼 여기야 여기라서 없어 보여 정주 나오면 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거 근데 옛날에 얼마나 남았나요? 야홈이 맞지? 그게 뭐야? 야홈 몰라? 야홈이 뭐야? 야한 미니홈 야한 미니홈? 싸이올드? 버디버디가 맞지 않나? 버디버디야홈 아닌가? 싸이올드였나? 아니 싸이올드에는 그런거 없었는데 근데? 버디버디가 맞아 버디버디야홈 버디버디야홈 왜왜왜 아니 식당에 돌멩이 들어가서 그거 먹지 않아? 어 알아 돌멩이를 내가 참아줄 수가 없네 못참지 여기서 쉬어가도 됩니다 야홈이 딴 데 쉬어갈 수 없지 아 사랑하는 거 즐거울게요 빙빙 땅에 시골이 진짜 시골이야 여기 여기 도로를 계속 그 옆에 어린이집이 있어 앞쪽에 세블네네드 있긴한데 아 그거 거기 가자 아 그러자 그러자 여기 좀 너무 그런데 이제 그런 데 앉아야 돼 예전 아프리카에 전신이 W 클레이어 때 내가 너무 떨어지는 부분을 받았는데 세범이 말대로 길이 없어졌어 어머 맞아 맞아 이런데야 이런데 갑자기 길이 없어졌어 조심해야 돼 따라가면 부족한 대화 세븐일레븐 있어요 원하는 동안 길이 없어졌네 조심조심 이렇게 못떡실까면 어떻게 떠들어 못 떠들어 이분도만 얘기 좀 하려는데 안들려 아 뭐야 아 오디오 속상하게 찍었는데 진짜 안들려요 고수님 백신 시작합니다 예 시작하세요 조금만 가른 세븐일레븐 나옵니다 배운세옥마 배운세옥마? 하하하 하하하 생명끝으로 트윗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여기 길이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뒤로 가야돼 좀 가..가 계속 가야돼 조금만 참아! 우리 집 부자 쓰고 귀찜 찍어 부르면 자연스러울 때 눈 세라핀 눈 세라핀 눈 세라핀 눈 세라핀 눈 세라핀가 잘못 들어가서 눈 세라핀 눈 세라핀 눈 세라핀 우리 인천트 엠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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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 at 매운 새엄마 매운세엄마? 네 제가 punct에 대해 말하는ización 당신이 오게 Państывare 것부터 kalm 원율이 그녀는 차도가 싫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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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가면 곧 나와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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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둘 중에 하나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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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졸음심터 아! 여기 졸음심터 어디에 왔어 와 졸음심터 약간 졸음심터라 파이팅 파이팅 조금만 더 가면 돼 조용해 대화가 되는구만 폭격이다 또 온다 폭격이다 조용함 아니, 아니, 괜찮아요. 조심해야 돼. 카페, 카페 있고. 세 번 논산시라고 써있다. 아, 네. 논산시라. 이렇게 3시간만 더 가면 돼. 안 돼. 바로 밀착. 완전 밀착. 소풍아, 너 뒤로 오세요. 왜요? 앞에 가는 걸 더 편해하더라고요. 사고의 흔적이다. 어디? 좀 봐봐. 타이어가 찍혀져 있었어요. 세 번 논산. 아! 세 번 논산 제가 말할 게 있어요. 뭐죠? 사실 1km로는 걸어가야 교회점이 나옵니다. 1km? 괜찮아. 더 가. 나 쉬마리야. 남봉이한테 싸버릴 거야. 야아! 안 쉬어가면. 숲배를 들어라. 아이씨, 그치. 이거 안줬어요? 갈겨 버릴 거야, 남봉이한테. 숲배를 들어라. 아이씨, 진짜. 어이없어 오늘따라 더 시끄러운 것 같냐 날이 맑아서 아 그런가 날이 맑으면 소리가 비를 안 타고 오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꽂습니다 유독 빠르다 저희가 차를 인식해서 빨라 보이는 겁니다 차를 인식하지 않으면 그 주변에 시간이 느리게 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건? 지나가는 차의 번호판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걸 왜 외우죠? 혹시나 우리들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치면 바로 나의 눈을 찔러 나의 눈을 찔러 나의 눈을 찔러 열심히 해 와 앞에 이거 너무 낮다 이거 나의 눈을 찔러 나의 눈을 찔러 나의 눈을 찔러 나의 눈을 찔러 아 키가 커가지고 아니 키가 커가지고 아니 위험하다고 나의 눈을 찔러 아니 근데 목을 숙이는 것보다는 허리들 숙이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아니 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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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남았죠? 저는 널널합니다. 이곳이 바로 157회 오! 오! 보인다! 주유소가? 네 주유소 다음에 바로 카페에 있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50분에 20분 휴식. 20분 아니야 언니. 원래는 10분이야. 20분을 기다리면서 이게 없으면 안 돼. 나중에는 살기 위해서 이렇게 돼. 빨리 여기 끝났으면 좋겠다. 와 씨 또 겁나 많이 온다. 이게 더 힘들어? 산이 더 힘들어? 언니 산은 어나더야. 언니 그 얘기를 절대 꺼내서는 안 돼.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아 언니 산은 별 생각이 다 들어. 이대로 해 가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거 피하려고 하잖아. 소풍이가 도로를 무서워하거든. 여기를 무서워해. 그래서 어제 이제 여기를 피하려고 산을 탔는데 일단 한 1분 산 타고 쉬고 싶어. 아 1분만 차도 어. 너무 가파라서 아 근데 이게 같은 방향으로 주는 게 아니게 오는 거니까 더 무서운 거야. 어 언니 근데 내 뒤로 와. 이거 위험해. 어 언니 뭐가 보여. 어? 목재. 뭐라도 보여. 목재는 먹는 거 아니잖아. 간판. 우드도 먹는 거 아니잖아. 아니 러너. 언니 러너 머리 마. 러너야 너 누구야? 왜? 너 누구. 나 왜 머리 어떻게 됐어? 너 누구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니 이런 도로를 자주 가 원래? 어 좀 가끔. 빨리 가야겠다. 딱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약간 둘이 지금. 애들 돌아가면서 안 보이는 느낌이야 지금. 아니 남봉님. 분발 하셔야겠는데요. 러너 머리 봐. 얼굴이 잘 새겼네. 아니 러너 머리. 여기 오는 형들도 참 잘 새겼어. 우와. 우와 뭐야. 그 캠핑카 만드는 데 이거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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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ons justi 구매하고 심네. 아 샀말. 네. 봐봐 많이. 아 인생. Kaiser Sennaim bedrooms만이랑 저희 형 summarize지가 왜 이딴 걸 해서 그쵸 캠핑카로 전국이 이런 거 궁금하다 아니요 진짜 광고를 찍어가지고 다 붙어있어 난 진짜 안들어오까 아니 괜찮아 다 왔어요 우드슬랩 카페에요 이 터널 몇번 해야 된다고요? 3번 더 해야 돼요 뭐 그러죠 여기 카페 어딨고 여기 카페 어딨고 여기 카페 아 이거네 아 닫았네 아 그러네 닫았네 한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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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근데 응 그런 거 물어봐 네? 왜 남보기만 왜 한낱 한낱 하는 거예요? 한남보네 왜? 아 아 아 한국 사람이 그래서 아 아 오해가 있어요 사람들이 프레임 씌우고 막 그래가지고 짱꼽 박사님 짱용이 있어요 오우 먼지 좀 봐볼까요? 어 두입니다 오 여기 뭐 테마파크? 여기 무섭다 근데 짱용 이거 좀 무서운데? 대박! 브라키오사우루스네요. 모르는데 이 파이팅까지. 그리고 뭔가 해피니스 요하여 건 약간 무섭지 않아요? 되게 똑같이 만들었어요. 진짜 진짜 브라키오사우루스랑 똑같아요. 아빠의 두꺼운 거. 오! 편의점 가. 아 여기 가자. 어 여기 가자. 유! 어 안 깨는데? 락쿠니의 집 짱격.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서 갑자기 뽕! 멍멍이도 있어. 어? 파라사우룰로프스요. 은하이 한 번. 멍멍이 치가 않으니까. 여기 멍멍이 좀 치고 온다? 아니 근데. 얘는 파라사우룰로프스. 어떻게 알아? 얘는 파라사우룰로프스. 파라사우룰로프스. 여부. 아니 여부. 여부? 아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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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 그러네. 여부. 염소 토끼. 우와. 야. 진짜인가봐. 이리와봐. 진짜 염소인데? 근데 여기 짱영을 좋아하시나봐. 동물원 간대 organizationally. 디플로독니다. 뭐? 이거 너 공rick 왜 이렇게 살아나? 얘 그거 같다. 옛날에 영 Navi에 yieldsitzindo. 아 bearings. 고트. 고트.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안 나와도 돼 괜찮아.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손님 맞이하는데? 응 한 마리가 더 있었어 어 얘는 수영이 응 아 염소가 진짜 저렇게 수영 나는구나 몰랐어 안녕 얘는 안 커져 얜 수 커진 건가? 그런갑다 여기 토끼도 있어 어 토끼 있다 아이게 수영 서세봉 파일하는 곳 어머머머머 여기 달려와 우리 뭐 줄 줄 아나 봐 어 어 서세봉 하이 봄하 여기서 왼쪽이 서세봉이 그렇다면 오른쪽은 누구죠? 오른쪽은 한동숙으로 하죠 아이 동숙아 가까이 오지 말라있지 당신입니다 배상영 진짜 도망가는데요? 아 진짜? 저 형 소이름 혹시 호날두인가요? 양가지만 보죠 그러면 네 비인이 없어? 망망이도 있는데 와 너네 야 이거 뭐야 너네 관리를 벗고 있는 거 아잖아? 와 와 심각한데? 너네 진짜 마인크래프트였으면 내가 가위 한방에 터치캐로리는데 빠졌다 얘네는 좀 관리 하긴 해야겠다 응 똥도 지금 바닥이 엄청 많아 지인이 지인이 왜 없지? 뭔가 기묘해 기묘한데? 여기 좀 무서워 아니 잠시 기다려주세요 일단 지인분은 없어 전화해볼까요? 언제 오시는지? 타르보사우루스 타르보사우루스 뭔가 무섭네 이게 좀 짱네 근데 의심스럽다고 해야될까? 강아지도 뭔가 이렇게 원래 이런 정도로 높은 철창에 가둬두는 그런 느낌인가? 똥 같은 거 안 치워줬어 응응응 이거 남자 불렀으면 바로 다 치웠는데 흐흐흐흐 귀엽다 진짜 귀엽네 강아지 너무 귀엽네 근데 똥은 좀 치워주고 싶긴 하네 비위생적이야 주말에만 장사하는 거 아냐? 아니 주말에만 공포영화 주인공들 바로 안 돌아가고 저하다 헉 닫혀서인지 지쳐서인지 다 치워주고 싶어 그치? 응 짜잔 개하 공룡은 원래 뒤털이 없어요 대박 저기 안에 들어가면 문 닫힌 다음 안 열릴 거 같은 저기 치수 있다 이구아노돈 정말 일이 큰 거 같아 면방 면포 바이라미즈 근데 뭔가 관리가 잘 된 동물을 보면 기분이 좋은데 약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 약간 기분이 안 좋아져 동물은 좀 그런 게 있어 묘해 근데 강아지까지는 괜찮은데 약간 양이 약간 원래 저런 건가? 모르겠어요 양에 대해 잘 몰라가지고 다른 애들은 괜찮은데 양이 약간 아 양은 원래 저래요 죄송합니다 몰랐네 검색하니 펜션 같은 곳이고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곳 같은데 예약자가 없어서 주인이 며칠간 다른 일 하러 간 거 아닐까 싶네요 아 그릇이에요 다쳤나봐 다치면 어쩔 수 있지 다쳤나봐 거기 안 좋지 하니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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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편의점이요 밥 먹고 싸면 저 정도 나옵니다, 윤희였대요 유튜브 다 쩔잖아 아, 난 차트 한 푸른다 미국에서 도망갔어 아, 진짜? 화장실 가고 싶은 거 저 뒤에 화장실 아니야? 저거 화장실 같지 않아? 아까 주유소에서 갈 거 같아 화장실 맞아? 열어봐봐 내가 열어볼게 화장실 어딨어요? 길 좀 더 가면 여기서 좀 더 앞으로 가면 주유소 있는 거 같은데요 주유소 때 화장실 나 응 여기 근처 사방이 화장실이래요 생각보다 거칠죠, 여기? 우와 야, 이런 도로 다니든 진짜 너무 위험한데 금들갑이요 그래? 어깨 하나 치이면 모를까? 금들갑이기네 치이기 전까진 다 금들갑이야 야, 근데 이런 길을 어떻게 다 짜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다 짜는 거야? 거의 그거지 이제 네이버 지도로 시작점이랑 종착지만 집어두고 거기서 거의 시청자분들한테 조언 받아가지고 추정된 루트를 받았지 대단하다 여러분 이런 거 우와 저기 앉으시지 왜 여기? 여기 앉으실 거 아니에요? 여기 바닥에 아, 더러워서? 10분 걸어가면 주유소 나온다네 앞으로 걸어가서 주유소 하면 될 거 같아 10분? 10분 걸어가면 주유소 아, 안에 화장실 있나 보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 형님들 갈 수밖에 없으니 이런 식으로 안 갈 거면 산 타야 돼요 산 타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나요? p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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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 50분will 135분 64분 월요페 visibility Went hoch 잘복 공포쯤 거의 완치 직전 완치 직전 진짜 이제 아무 감흥도 안될 때 감흥 안될 내가 봤을 때 내꺼 에어팟 빌려서 노이즈 캐슬링 시켜준다 할 때 그리고 뭐지? 약간 카페에서 오니까 좀 괜찮은데요? 역방앱으로 다닙시다 뒤에서 왔을 때는 뭔가 좀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카페에서 오니까 약간 조금 더 괜찮은 느낌 아 맞아 안 보이고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니까 약간 공포게임 갔나봐 윙 아 근데 이상하다 왜 하나씩 한두명씩 사라지고 있지? 아 나 버텅터차 뭐가요? 버텅터차 어제 산 한번 타보니 차가 났다고 생각드는 소금이며 개축 저는 안먹을래 뭐 아무것도 안먹기가 이게 그래? 뭐 살라고 근데 이거 뭐 뭐 먹을래? 아 이따 생각 좀 해보고 맛있게 아니 아무것도 안먹고 여기 있으니까 뭔가 불쾌해 아 아 어제 산으로 갔다고 산 얘기하는데 어제는 공사장이라 차도 안으로 걸었어야 됐다고 아예 달라 어디갔지? 왜 어디갔지? 화장실 산거 같아요 응 예 주머니에 있나? 이거 아닌데? 카페인은 주기적으로 넣어줘야 되는 곳이라. 이제는 약간 아무렇지도 않게 거티에 리작트 하는 중. 벌칙 아닙니다. 놀랍게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오늘 휴핑하고 있었어. 내일 10시에 모이세요. 확 나와요? 어, 좀 많이 달라. 전 지금도 다리는 안 아프고. 파스 붙여가지고. 화장실 갔다 왔어? 아, 삐끗해. 아, 진짜? 어디있어? 저 칼국실집에 계신다고. 나 참을래. 왜? 앞에 주류소 있대요. 그, 그 사이에 아이스크림을 먹어? 나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먹으려고요. 여보. 어? 어? 근데 핸드폰 꺼졌는데. 다시 켜지잖아. 이거 근데 빵 상하겠다. 그럴 것 같아. 빵이 좀 빨리 상해, 요즘 날씨. 아니, 빵 안 상하네. 아니야, 아니야. 너 부추는 상해. 부추. 홀패. 있어요? 아이스크림. 아아. 야옹. 아유. 왜 안 칼어져. 여보, 핸드폰이 안 켜져. 나 없어. 아이씨. 켜진다고. 아이씨. 켜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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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걸린다고? 이게 킬페이 되나요? 아 뭐 차원이에요 차원은 나한테 시켜줬잖아 다른거에 내가 차원우니까 아니 왜 이렇게 힘들죠? 형아 왜 이렇게 힘들어 힘들어요? 뭐 했다고? 아직 힘들 때 안될 그냥 걷는거랑 옆에 차 달리는데 거기서 약간 걷는거랑 차이 군장때문이네 잠깐 낮잠자고 가면 안되나 애플페이가 됐어 아 됐어? 야 엠쥐하다 엠쥐하다 영훈아 핸드폰이 좀 맛이 간거같아 안켜지지? 왜요? 배터리에요 배터리 100번데 안켜져요? 이제 켜진다 배터리 100번데 이거 내가 덜게 이번엔 그럼 이건 내가 덜게 아냐 뭐 괜찮아 아이스크림 살 빼는거야 아니 배가 안고파요 배가 안고파요 아직도 3시간 남았는데 그래 어때 러저야 해보니까 가방을 다시는 이렇게 안 들고올거같아 다 먹으면 여기 여기 쓰레기통이였어요? 이거 그냥 둬도돼요? 여기 켄 1번 쓰레기 아 여기 보면 다 보이잖아 냉냉 가방이 문제지? 응? 아 근데 힘들겠다 맨날 이거 하면 왜 이렇게 계속 걸어? 이게 힘들어 맨날 걸어 와 솔직히 하루쯤 건다고 물집나고 이런거 같진 않아 그 정도는 아닌데 와 이거 매일하면 이렇게 해줄거같아 캠핑카 투어를 했었어야 됐다 그러니까 캠핑카 투어는 진짜 재밌겠다 좋겠지 근데 이렇게 또 고생하고 하니까 캠핑카고 약간 고생이긴 해 캠핑카는 고생이 아니야 굽히는거 캠핑카는 뭐 가도돼 문제없어 그냥 너무 편해 캠핑카 너무 잘해 그리고 그 차 밑에 이만한 포트건이 있어 그냥 버려야지 어 버려요 가위바위보 해서 버려야지 아오 뭐지? 어? 그리고 캠핑장 가면 버릴 수 있어 캠핑장에 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셋이 만약 캠핑카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공으로 공부하자 아아 너무 싫어 가족도 아니고 가족이면 괜찮지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안싸 캠핑장 공용에서 싸 아아 웬만하고 그렇게 하지 에이 근데 자는것도 문제잖아 자는것도 문제죠 근데 그래도 좀 우리가 가는 곳들이 다 먼 화가라가지고 숙소가 돼있어 맞아맞아 숙소를 어떻게 하는거야? 미리 예약하는거야? 미리 예약할 때도 있고 가서 볼 때도 있고 와아 아아 오느라 근데 미리 예약한 듯? 그러니까 아아 누가? 아빠 아버님이 예약한다고? 아버님이 예약했을 때 아버님이 예약했을 때 아버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거지? 지금 아빠한테 오라고 했어요 왜? 이거 가방 좀 맡길라 오라고? 어디 계시는데? 바와 간다 한대요 어? 지금 가는 길에 나도 좀 태워 아버님 나도 나도 아버님 아 여보 근데 우리 이거 진짜 감사해야 돼 어 그니까 아니 뭐 뭐 좋아하세요 아버님 아빠요? 편의점 갖고 되겠어? 아빠 돈 좋아하세요? 아니 원래는 어디에 기다려오시다가 훅 오시는거야? 아 원래 그 갯산 쪽이 아빠 나와 버리라가지고 거기에 돌고 계시다가 약간 들어보니까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냥 와 와서 이런거 좀 맡겼다고 훅이가 아빠 닮았네 마음씨가 착하네 진짜 개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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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다 다 버려 야 갖다 버려 다 버려 야 뭐 사타이고 썸일거 필요없어 야 편지점을 이렇게 많이 들리는데 뭔 놈의 빙추니 나발이긴 근데 잠깐 나 리클로즈 만들어 한 번만 여보 뺄거만 빼 어 뭐 빼줘 나 리클로즈랑 어 그 거울만 빼줄래 이거 어 근데 우린 어디에 들고 다니지 남봉이 가방이 있지 남봉이 가방 어디있어 저기있다 나 리클로즈만 빼줄게 어 이제 야 버릴거야 가방 너 줘봐 물 무거우면 가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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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들어야겠다 아 아 나 이제 그 무거운 짐볼 들어야 되네 그래 내가 듣고 러너가 들게 어 어 아니야 형 내가 들게 아 내가 들게 아 그래 공부 요 필요한거 없나 대소문 나 리클로즈 차키 리클로즈 차키 필요없나 리클로즈 어디있는데요 그냥 침 쫙 바르면 리클로즈 아니야 어딨는데요 여기 아 이건 가본데요 이건 내꺼야 어 차키는 필요없잖아 아 근데 필요하나 어 차키요? 잠깐만 가방을 언제 찾아 논산역에 찰나 어? 아니요 저기 오고 계신거 같은데 아니아니 진짜 오고 계신거 같은데 아 나중에는 도착하고자 아 그럼 물 빼 물 빼 네 아 그러면 그거 필요없어 논산역 아니라 바로 빼 무슨 우체국 상관없어 우린 거기서 어떻게 또 가야돼 아 어 성님 다리 아픔이고 있어요 난 괜찮 괜찮 약 안챙고 드겠지 어? 약 필요없어 약 필요없어 약 필요없어 뭔 약이야 필요없어 우리 여러분 복대도 챙겨왔어 허리 아플까봐 아 뭔 복대요 복대에 티 젖을까봐 티셔츠 반바지를 챙겨왔어 지금 와아 뭐 이렇게 짐이 많아 형 그 새끼는 해색티 입고와가지고 반찬 만들어 줬던 것 같아 반찬? 어 근데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춥다 어 어 싸늘해 싸늘하죠 싸늘하다 고베는 빼야되겠죠 어? 고베는 빼야되 약간 내꺼야 고베는 빼야되 근데 이거 조그마한 가방이 있어요? 어? 조그마한 가방이 있어요? 없어 없어 옷 필요없어 어디다가 넣을게요 주먹이 뭘 이거 주먹이 돼 지금 이것도요? 이거 갖다 야 이거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근데 너무 고급긴 했어 진짜 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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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6% 남았는데 이거 빼버릴까? 빼빼빼빼 진짜 형 싸우는 거 보자 한 2박 3일 하는 사람 술 충전 됐어요? 응 품절은 내꺼야 맛있어 아 진짜 이거 빛버지다 빛버지 진짜 진짜 아무래도 뭐 뭐 사드려야 될 거 같은데 맛있을 거라도 그래도 은혜고 사야돼 진짜 적응이 아버님한테 진짜 은혜고 뭐 사드려야 될 거 같은 게 아니라 빨리 사와요 뭐 괜찮은데? 아마도? 변호는 왜 이렇게 머리 쓰지 않아? 나 머리 쓰지 않아 근데 식간데 조심해야 돼 아아 식간데 많을수록 조심해야 된다 아 주머니 없으면 이거 빌려둘 어 내가 들어줄게 오케이 제껀데 제껀데 어 만약에 주머니가 필요하면 빌려둘 어 줘 줘 줘 나 고베에 넣어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랑 고베이랑 저 오길게요 이거 오케이 어 술 타는 거 같아 그치 나는 생각했어 오늘 여행은 지호를 꼭 다니는 거였구나 어 나 재호 계속 업고다 졌어 나도 아 이건 재호구나 이러면서 아 진짜 힘들만 했어 와 이게 재호를 냅두고 왔는데 데꼬온 느낌 어 맞아 그 느낌이었어 와 씨 뭐야 이거 도로나가려 아 사로 나올 거 같아 이거 저 제 허리에 맞춰서 눌려야 돼요 어 허리가 작네 눌려야 돼 오케이 오케이 가자 자 언제 와 빨리 가자 그럼 아버지 오시면 가자 아빠 뭐 다 와간다고 하는 거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오고 계신 거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려야 돼 왜 혼자 군장을 차고 하냐 왜 아 진짜 완전 군장이야 이거 오 우리가 처음에 보정마다 추천먹은 이유가 있다니까 와 이거 씨 안 되겠다 이거 이거 물 6개가 웬 말이야 오 안 되겠다 이거 진짜 우리 아무리 더운 날에도 지금 한통 가져가서 세 시서 세 시서 세 시서 어 세 시서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했어 맞아 맞아 진짜 아껴 마시면 돼 내일 제주도할 때 가져가도 되겠다 어 아니 이거 안 돼 근데 이 가방 지금 제주도도 보기 싫은 가방이야 아 나 폴리기 싫었어 와 이거 왜 이렇게 걷지 그걸 매야 느껴져 뭐 많아 와 진짜 와 진짜 와 와 와 그건 아니야 근데 이거 진짜 말이 안 나오는 가방이야 약간 배그 가방 같지 않아? 약간 배그 가방 같지 않아? 와 나 진짜 날아갈거야 와 이거 진짜 와 와 3d배 가방 와 이렇게 지금 너 차이 엄청나 어 잘 봐 푸시해요 어 은은하게 한번 어 장갑도 아니 보호평도 넣고 가야지 어 눈 봐야지 어 배 버려야지 으 으 으 으 남봉민 가방에 물 뺏냐는데 아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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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뺏어 다 뺏어 다 뺏어 다 뺏어 응 아니에요 러너님은 재울 때린게 아니에요 가방을 때린거에요 가방 때린거에요 뭐해하지마요 재울을 왜 때려요 그리고 가정폭력이야 으 으 아 유빈 유비가 아들 때렸어요 유선 아 그거잖아 제갈량 아 누구더라 조자룡이 유선을 구하느라고 죽을 뻔하니까 예끼덤 이러면서 유선 닭 예끼덤 내 때문에 명자머니 죽을 뻔하지 않았느냐 예끼덤 그래서 둘과 여자는 언제 준비되는거야 유부녀도 괜찮겠습니까 어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저거 나도 싫어 나도 나도 싫어 뭐 유부녀는 눈이 없는줄 알아봐 아니 싫어서 그럴 때는 어느정도 눈이 없는줄 알아봐 나도 편식해 나도 편식해 아니 이거 어제도 똑같이 했던 멘트야 조성상 근데 오늘 앞에 진짜 유부녀가 있을 뿐이에요 진짜 유부녀가 있었어 도넘은 인터넷방송 이래도 되는가 어제도 한건데 한피 나 오늘 다리 아픈 것 보다 나 오늘 다리 아픈 것 보다 흘려 나무도 이렇게 흘려 죽겠다 피로의 복제가 필요하다 어 화닐빵에서 한시에 왔어 저 졸려 보여요? 아 진짜 졸려요 아 진짜 졸려요 제가 드디어 일주일만 아니 10일만에 졸려요 한계를 맞췄군요 어잇 졸릴 때는 아니 이거 진짜 써붙는데 아니아니 아니아니 정말 졸린데 아쉽어요 아니 여러분 11만에 졸릴 수도 있지 맞아요 호구추도 사람이야 맞아요 어 저녁에 좀 춥겠다 나 나 지금도 추워 사실 그렇지 안 추워요? 안 추워요 뜨거워 저 옷이 긴팔이의 긴 옷이라서 안 추워요 12시간 자지 않냐고요? 우리 12시간 돌탱고 짜요 못 자지 어 일단 집에 들어가면 한 11시 호텔 내가 어제 빨래 한 번 돌려가지고 새벽 1시 와서 이제 나 뛰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8시 50분에 일어나야지 어딨어 허리에 찬 거? 여기 안에 있지 아하 되게 자연스럽다 응신하셨네요 응 몇 킬로에요? 자연스러워 몇 개월 됐어요? 3개월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남편이 보여줘야 되는 거 아냐 보여줘 다 보더라 해동 박동? 해동 해동 아 귀엽네 박동이라고 그러고 아가씨 아가씨 귀여워 아가씨야 아가씨야 이거 넣어버릴까? 응 응 셋째 가자 셋째 야 여보 뭐라 했어 세범이랑 욕을 내주면 셋째 얘기하면 다 욕해주고 있어 근데 셋째는 넌 언니도 힘든데 아 힘든데 아 힘든지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든데 갑자기 내가 옆에서 이게 두 번 맞잖아 응 뭔가 이런 임신하고 특산로 이게 너무 힘드네 큰일내네 너무 안타까워 아 전기 끝나셨으면은 이동합시다 아니 아버님이 오셔야죠 아 맞네 동생 차리세요 동생 차려 동생 차려 기다리는 중인데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맞춰서 오시려고 하시는데 네 아 저희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그니까 아 그러니까 아 유코틴 아쉬운데 아쉬운데 어 아 이제 그만해야지 하는데 계속 타고 다 나오니까 근데 오늘따라 첫 노래가 약간 아 이거 힘들어 왜 이유를 모르겠어 그것은 나 이거 안 짜서 안 짜서 안 짜서? 잠 잘 못 여덟시만 졌는데 여덟시만 졌는데 네 네 형 날씨가 추운 걸까 아이스크림 먹어서 추운 걸까 아이스크림 안 드시면 추워요? 추워 오늘 그냥 추워 오늘 근데 약간 날씨 추워요 어제 비 왔어가지고 근데 다 안 먹어도 돼요 버려요? 다 안 먹어도 돼요 추워 추워 아직 반도 안 왔어? 아 이제 7km 아 뭐하냐 7km 이제 3시간 20분 남았어요 오신 건가? 아닌가? 아니 아니 반도 안 왔다고요? 우리 오늘 여기서 지금 시간을 좀 보내 오기 때문에 그니까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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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노노노노 손에 힘이 지금 다 손에 힘 노노노노 손에 힘 하하하하 한 8시에도 차겠고 아니 4일밖에 안 남았는데 미칠 것 같아 진짜로? 템포 올리자 템포 올려 템션도 올려 템션도 올려 아 4일밖에 안 남는데도 미칠 것 같아 체력이 우리 지금 10일 차야 아 힘들만하다 많이 했네 아 힘들만하다 이거 살짝 이렇게 돌려도 템포는 충전 안하는데 지금? 아 템포는 충전하지 않아 슬슬 남봉 차이면 돼 남봉이 좀 더 뒤로 가줄 수 있어요? 아 좀 더 뒤로 가줄 수 있어요? 아니 왜냐면 여기로 차 들어오면 보일까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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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트리치가 진짜 좋았어 네 왜? 어? 담백해도 돼 이리로 와 이리로 아 바람때문에 괜찮아 가습기지 가습기 누나 나 내가 내 담백해지는 모습 왜 반한거야 아 그래? 근데 어 담백해지는 모습을 반해 근데 남자가 담백해지는 모습이 섹시할 때가 아니라 하하하하 한숨을 딱 들어 내릴 때 뭔 소리야 네 근데 어쩌다가 바라온거에요? 그것도 얘기하면 좀 길이지 아 길어요? 뭐 있어요? 사무소 얘기해야지 먼저가 한거 아닌가 보죠? 먼저 고백했어요? 고백? 네 고백은 내가 했지 음 고백은? 고백은? 고백은 해야 했지 내가 예의상 해주는거지 예의상? 예의상?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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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주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거야 어 간사자는 그렇게 못 믿게 어 얘가 더 없으면 그래 신기해 응 응 응 둘이 사겨? 뭐야 둘이 사귀나봐 뭐 둘이? 전에 사귀었지 10년 전에 어머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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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진짜 잘 어울려 왜 왜 표정이 왜 아니 머리카락 먹었어 머리카락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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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제 익숙해진거야 잘 어울린다기보단 이제 우리 둘이 목소리 익숙해진거 같아 곧 도착하실 듯 정말요? 네 미리 준비하시길 고백해주세요 선을 넣을게 아니 감사의 네 어 아 진짜 뭐 사야지 여보 사야지 어 커피드셔 드세요 커피 스타벅스 그거 갖고 있나 근데 뭐 안주셔도 돼요 어떻게 빨리 가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빨리 가 나 핸드폰 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앞머리 언니야 정말 귀찮아요 정말 귀찮아요 정말 귀찮아요 맞아 머리가 돌려졌어 이게 솔직히 이 정도까지 길진 않은데 아 언니 뭔지 알아? 몰라 이거 카펜 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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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아이브 신고 아빠 왔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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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MOST PARADISE! 아침보다 더! 그대로 가고 싶어요! 여기 카메라 들고 가야겠다. 여기다 들고 가면 돼. 이제 이 카메라는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졸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오늘 큰일 났어. 나 졸려. 미쳐버리겠네. 어떡하지? 자야겠다. 자는 거 빼고. 그런 진부한 얘기 말이에요. 아 근데 내가 10일만에 졸리네. 그전에는 다리가 아프고 힘들었지. 졸린 적은 없거든요. 근데 오늘 약간 처음으로 졸렸어요. 근데 제가 방송하는데 잘 안 졸리거든요. 근데 게스트들이 와서 마음이 편해졌나봐. 아니 나 안이어도 이제 게스트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이러면서 마음이 너무 편해졌나봐. 졸려 그랬더니. 졸려. 졸려. 바로 여기도 딱 한 시간까지 안 졸려. 네. 야자대 한 시간 정면사다 보기. 이게 딱 맞아요. 대전 가이머네 집에서 새벽까지 놀다가 뭐 그제 6시에 자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오늘은 괜찮았거든요. 약간 좀 각성해서 그러는데. 오늘은 졸려가지고. 바로 기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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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겁더라. 말도 안돼. 다행이다. 와 여러분 진짜. 형산에서 놀고 계시다가. 그니까. 다행이다. 다행이다. 미래의 소풍이 만약에 남편이 생기면. 다행이다. 다행이다. 너무 보여. 거기 주변에 어떤 먹을 게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아니 뭐 거기에 식당이 어디에 있고. 이게 몇 시까지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주고. 예약 다 해주고. 근데 아버님이 걱정하셨어요. 앞으로 갈 길이 뭔데. 아버님이 딱 뭐라 하시냐면. 야 니. 괜찮겠나. 야 마. 니. 아직 많이 남았는데. 멀다. 이렇게까지. 소풍이는. 익산까지 멀다고 들어가지고. 맞아. 어. 있을꺼? 다시 이렇게. 어어어. 뭐쓱. 알고보니까 논산까지 멀다 보이잖아. 큰일났다. 우리 목적지까지. 큰일났다. 우리 정보네. 오늘 완전 느긋한 태풍이냐 이거. 그러니까 빨리 가야될. 빨리 가야될. 빨리 가야될. 사지역이 없어. 네? 타자스 갔어. 네. 오면 바로 가야될 때. 바로 가야될 때. 짜잔. 아 이거 배터리 풀충이네. 어떻게 알아? 어. 뻥쳤어. 아니야. 이거. 이거. 어? 안 돼. 풀충이래. 풀충이래. 이거 풀충이래. 이거 풀충 아니에요. 초록색이어야 돼요. 근데 왜 꽉 찼어? 이거 노란색. 노란색 맞잖아. 아. 이 다음 빨간색. 오. 이게 풀충인가? 이게 풀충이네. 그러면. 얘 빼고. 이거를 빼고 이거를 넣쳐. 아 지금 핸드폰 풀충도 아냐? 음. 음. 근데 이거 무거운데 펌해? 야 나 한번 들어볼래.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거야. 맞아. 힘든데 이게 잘 나와서. 야 여러분. 우리 스트리머들이 힘들어도 여러분들 잘 보이라고. 응? 이렇게까지 또. 신경 쓰는 거 봐봐. 가자. 갔어. 너무 늦었다. 템프 올려. 네. 자. 이제 곤장 말 좋았습니다. 와 아버님 덕분에 진짜. 와 날아갈 것 같다. 훨씬 나아 진짜로 와 진짜 너무 행복해 진짜 제가 들고있으면 내가 뭘 안해보니까 내가 들고있으면 와 나 진짜 애기난거 같아 와 후련해 진짜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와 후련해 드릴 수 있을까요 가볼까요 왕구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어 으 야 너무 행복해 가자 남봉아 우리가 템포 올리자 우리가 올려야 저분들도 따라올 수 있으니까 나고 되시는 거 아니야? 아예 따라오겠지 자 여러분 템포 올릴게요 예 가재 아 너무 행복해 진짜 자 이쪽으로 가실게요 자 저희가 지금 국도를 가고 있는데 이게 인도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 위험하지만 그래도 안전을 최선으로 생각하면서 러시 가고 있어요 러시 지금 볼륨 올렸다 볼륨 뭐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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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 러시 머리가 왜 이래 이게 왜 이렇게 빨라 난 그거 신경 안쓰는게 편해 어 아니야 뭐 템포 올려요 자 템포 따라오세요 가카노트 너무 무거운 보복을 빨리 집어던졌어 날라갈 거 같다 진짜 그만 가카노트야 그만해 뒤에 사람을 봐 아 하하하 이게 국토대장정이지 이게 아 아 자 가만 없으니까 너무 행복하다 지금 당신 국토병보대회 하고 있고요 아 경본가요? 네 어제는 돌 굴리고 오늘의 모습을 다행히 치고 있었으니 이 시간에 유난히 만에 대장정 너 돌 굴리는 게임 해봤어? 그 CG포스인가 형 그거 뭐 깼어? 나 안해봤어 아 진짜? 형 그거 못 깨면은 여기서 돌 굴린다고 그래서 깼어 이 악무 깼어 그거 어때? 재밌었어? 재밌어 오오 나는 할만해 그러니까 약간 그런 류의 게임이 어 막 너무 심하게 역할하잖아 어 막바지씨 다 왔을때 막 해버리고 어 어 그러진 않아 어 그러니까 적당해 돌아가면 한번 해봐야겠네 아니 이거 하면서 어까랑 없어 어 진짜 나 매일 저녁에 슈퍼 들어가져라 어 아 진짜 게임이 너무 마려와가지고 미치겠어 저거부터 해 재밌어 저거부터 해 진짜 재밌어 몇 시간 걸렸는데요? 여덟시간 어 그래? 수업도 할만한데? 내가 반동수 동수기가 열여시간 아니 그 형은 왠그럽게 오래걸리시래요? 몰라 반동수기 이다주 다주가 존나 빨리 깼어 다주? 다주가 4시간 다주가 4시간? 어 아니 마크한 피지컬 게임이 아닌가? 아니 마크한 애들이 잘해 아 그래? 응 조작감이 비슷한가? 아 머리가 왜 이러냐 아니 머리 이게 왜 이러냐 흰머리 잔뜩 안으로 시야 안으로 바람이 센가봐 네 적상한 외모 비야만 그 받아들이면은 저 흰머리 유전이라 어 받아들여야지 야 야 씨 머리 봐라 야 야 남두광이 어 남두광이 어 선구감이야 현기야 실패하는 마녀가입니까 마녀가입니까 하하 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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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화장실 안가야돼? 어 아 화장실 화장실 가야돼? 아니 나머지 다 덴벌려 덴벌려 템포 템포 올려 템포 올려 템포 올려 템포 올려야돼 지금 남은거 보니까 너무 오래 걸려 빨리 가야돼 어 저희 근데 해 떨어지면 부착하기는 대부분의 난들이 아 어 나 첫날 왔을때만 휴게가 제일 짧았거든 15km인가 16km인가 어 어 그 때만 좀 일찍 딱 깔끔하게 부착하고 나머지는 다 오래 걸렸어 남봉에 보면 네일이나 왜 남봉에 보면 아아 한객님 옷이니까 아 근데 뭐 한객님을 좋아해? 어? 따로 막 특별히 좋아하고 이런건 아닌데 어 진짜 못내잖아 아 그러면 자 이 자리를 빌어서 한객님에게 영상편지 하나 부탁드려요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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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니폰스타일 아 아 아 아 바람 왜 이렇게 해부든가 아 예 그 한객님 한객님 방송 보셨어요? 어 저요? 어 평상시에 의상 좋으실때 많이 봤습니다 미친놈 저거 맞잖아요 저는 이거 머리끈이요 아 잠시 영상편지 쓰고 있어가지고 건들지 말아주세요 네 내일 오늘 한객님에게 한마디 한객님 그 이 국토 어슬렁이라는게 어떻게 보면은 많이 힘드실 수 있지만 힘든점 있으시면은 제가 어떻게든 도움드릴테니까 예 예 지민같은거 챙겨오실거 있으면은 편하게 챙겨오세요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런다고 할지 없는 제가 막 껄떡거리거나 그런사람만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 마시구요 저는 바람만 보아도 좋습니다 바람만 보아도 좋다 옆에서 예 아 그럼요 가짜 뽑기 사이에서 날 왜 오늘 보는거야 어? 형? 오늘 왜 날 보는거야 아 한객님 올 때 아니 아니지 장난이지 아 근데 진짜 분명 좀 웃긴다리지 않는다고 처음 뵙는거야? 처음 어 처음인거 같은데 아 왜 형은 그런거 관심 없어가지고 형은 형은 그런데 관심 없어가지고 아 그래? 형은 대략 다른 여자한테 관심 없어 그러고 지금 영도 졸랄일 수 있는 모르겠네 아 근데 돈은 벌어야되니까 아 그렇지 나 그래서 요즘 영도 안보잖아 아 그래? 역팀은 영도만큼 기분 좋은거 어때? 응 너 좀 키워줄래? 응 진짜? 영도 키고 지금 걸으면 한 열 시간 걷겠다 그래서 역팀 특집으로다가 응 너 나중에 형 응 영도 대장점 형 그 혹시 내년에 남자들끼리 어 뭐 이런거 해보실까요? 어 난 너무 좋지 아 그래? 난 너무 좋지 난 야 10일동안 육아를 안하고 나간다는거 나 진짜 난 뭐든 하지 나는 무페이어도 하지 열정페이어도 재밌을거 같아가지고 재밌지 물론 저 아리따운 여성분들 여성분들 가방 몰빵 한번 하고 그렇지 가방 몰빵 재밌을거 같아 고등학교 겸성 어 그래 가방 몰아들이기 재밌지 아 다음 이건 일단 이렇게 깔끔하게 심화해를 하고 야 그것도 숨있다 뭐? 세명이잖아 예를들어 가위바위보해서 한명이 카메라 들고 혼자 걸어가고 나머지 택시 타고 가기 아 와라 와라 아 그리고 심지어 한명 낙오시키기도 가네 진짜 존나 재밌지 진짜 얼마나 재밌겠어 나머지 가가지고 피지방에서 방송국에서 게임하는거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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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남자끼리니까 가능한거야 맞아 여자 끼웠을때 그럴까하면 진짜 논란되거든 아니 아니 그것따서 이게 또 맘이 상하니까 그치 그치 근데 남자새끼들 상하면은 그냥 한번 욕하고 풀고 아 그리고 풀고 어 남자들은 이렇게 관리 제대로 안하고 얼굴 막 써도 되잖아 근데 항상 이게 비교분으로 아리따운 여성분 두 분이 계시니까 아 이게 참 내 외모가 너만 페인 같고 어 그니까 내가 더 그게 되는거지 아이더스가 되는거지 그거는 이제 그래 어 그랬어 엇가다 한다니까 진짜로 프레임 씌워져가지고 나도 풀메이크업 했으면 이정도 아니었어요 나는 막말로 스킬로 시험도 안바르고 매일같이 나온다니까 그래 오죽하면 그래가지고 좀 씻고다녀라 얘야 나 이런 소리까지 나오게 하갖고 네 이게 옷 갈아니까 진짜 네 난 선크림 안 발라 요즘은 이미 트위치플레 네 그러니까 형 내년이나 뭐 연말일수도 있고 하여튼 뭐 딜레이 좀 아 뭐냐 쿨타임 좀 돌면 한번 생각했어?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아 멤버들은 효니형도 있어 효니 아 효니형한테 아직 물어보지 않았는데 아마 할거야 효니 인천특집으로 갈게요 인천특집 근데 이거 하면서 느낀게 되게 시청자분들도 많이 좋아해주시고 재밌어 재밌지 근데 또 이렇게 남녀 혼소이니까 또 재밌는 것도 있어 약간 어? 전주 인천국이요? 예? 여기 전주 인천국이요 전주가 종점이지 오늘 가다가겠는데 오늘 한번 갈까? 오늘 갈까? 19km이요 응 논산 16km 저희 써있는데 이정도가 왔고요 야 논산 왜 16km야? 아 딱 10km 어떡하냐 아주 많이 남았네 아 딱 10km 하필 전주가 써있네 어디에 써있어? 여기 아 저기있네 아 저기있네 아 아 아 왜 이렇게 흐려?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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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도착하다 미칸을 나눠 들어가 템포 울려 아니야 인도 아니야 방금 접속했습니다 봄바람 맞으며 걷는 육국로드 어떠신가요? 육국로드야? 와 근데 진짜 세운수나 소풍이나 남봉이 대단한 게 이거를 지금 10일째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진짜 대단한 거 같아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 같아 이게 일반 분들도 솔직히 이렇게까지 걷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살면서 언제 해보겠어 내가 봤을 때 원래 체력이 좋았던 사람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냥 악으로 까구로 한 거야 그니까 말도 이게 방송을 계속 이게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도 원래 다 같이 얘기하면서 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기침이 좁아서 이게 옆으로 같이 갈 수도 없고 차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냥 제가 혼자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뒤에 분들도 좀 쉬고 근데 나 원래 고등학교 때 1km 걸어서 10분만에 갔어 보도야 너 모르는 거 왜 그래 소가 핥았어 나 걸음이 좀 빨라 자 대포 올려 가자 러시우 볼륨은 또 쓴다 대포 올려 자 해지기 전에 도착해야 돼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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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대포 올려 대체하는 거 올려야지 어 절이다 패스요 패스요 아 부처님 오신 날이구나 얼마 뒤에 okay 아 왜 어 이리로 갈까? 이제 десяya staying 내름만 가면 안만 여기만 가르쳐 해야지 여기서ya 이거는 어 useless 이런 좀 야 바람 많이 부는거 봐 왜이래 이거 왜이래 어디가 한번 높게 들어주면 말 잘들어 왜 형님 왜 유희형 머리를 하고 계십니까 아 예 바람이 너무 세요 오늘 그래도 햇빛이 안들어가지고 진짜 땀 하나도 안나 그니까 너무 좋은데 원래 땀 범벅이거든요 얼굴에서 소금 생산대 아 그리고 땀나면 그게 존나 짠 엉골 땀 아 진짜 이게 휴지로 막 닦고싶은 아 진짜 엉골 땀에 그 아 막 거름때마다 미끌거리고 막 너무 짜증나 너무 디테일한데 사람들이 최소 상삼해가지고 거기 막 필요한거 조금만 천천히 갈까 발 아파? 발 아파? 아 지금 너무 달래요 아 지금 천천히 갑시다 조금만 천천히 갈까 10분 10분 천천히 갈게요 10분 10분 10시까지 24분 남았습니다 예 아 사실 30분이요 30분이요? 네 자 선두 반복할게요 그러면 반복 천천히 네 이거 내가 봤을때 군 항공기 같은데 이거 어 그런데 하늘에 안보이는 소리가 들리는거 보니까 스텔스기네 스텔스야? 우리나라 스텔스였어? 안보이잖아 플로킹 레이스 아니 플로킹 레이스 저 미필입니다 미필 대티나네 미필 대티나네 소리만 들리고 진짜 안보여 이게 구름 때문에 그래 지금 아 오늘 하늘이 진짜 뿌옇다 아 오늘 하늘이 진짜 뿌옇다 2시간 뒤 빨리 갚기죠 2시간 뒤 빨리 갚기죠 2시간 뒤 빨리 갚기죠 2시간 뒤 빨리 갚기 아니 그래도 어제보다 어제보다 나은게 계속해서 뭐 주유소 카페 편의점 이런거 다 나온다 어제 없었어? 어제 3시간 동안 없는 길을 추천받았다니까 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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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지금은 링크가 안 뜯겨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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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여자를 만났어. 존나 예뻐. 어. 근데 하체가 남자야. 너무 예뻐. 다 너 스타일이야. 그럼 만날 거야? 형. 이런 거. 고등학생 때 많이 했잖아. 형. 아니 근데 그거 고등학생 했었거든. 동남아 같은 데도 많이 다녀보고 하자고 하니까. 당해봤다고? 아니 아니 진짜. 뭔 소리야? 동남아 같은 곳을 여행을 가봤어. 많이 가봤는데. 되게 싫어라는 걸 깨달았어. 근데 우리 어릴 때는 그런 걸 잘 몰랐습니다. 자 템포 괜찮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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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도 뭔가 좀. 어. 거기다. 뭐가? 거풀이라도 나왔잖아. 어 이제 슬슬 뭔가. 충격이 안 돼. 어제가 너무 최악이라. 네. 상위. 그나마 여기 뭐 오라도 있잖아. 응. 어떻니까. 27분 남았습니다. 15분 남았을 때 스파트 땡겨야겠다. 또 위험한 구간 왔어요. 원래 게스트 왔을 때 길이 좀 편안해야 이야기도 하면서 갈 텐데 이게 좀 아쉽네요. 안되겠다 형. 형만 내일 또 갈까? 나 내일 제주도 가야 되는데. 아쉽지만 저 이제 갈 텐데 어디에? 거추뉴연이에요? 저 갈 텐데 처음에 다 가면 안 다음에 또 차이로 인기 없었어요. 와 근데 얼굴에 바람을 계속 맞으니까 이게 약간 체력이 갈리는 것 같아 그치? 약간 얼굴에 바람을 때려 맞으니까 그리고 여기 다 먼지나 꽃가루나 이런 거 섞여있잖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숙소 들어가서 흡! 하고 쎈게 흡업하잖아 그런 비침 나오고 옛날에 막 모래운동장에서 뛰던 약간 그때 그 감수였어 죽을 것 같아 패스요 자 여러분 좀 쉬셨죠? 좀 쉬셨죠? 그죠? 좀 쉬시지 않았어요 그래도? 여기 뭐야? 페마야? 우와 뭐야? 우와 폐가 채웁게 해 우와 개구서워 와 차 진짜 많이 다녀요 와 차가 진짜 너무 많아 그게 그치 아니 여러분 시골길이면 차가 좀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많다 뭐 출근하는 곳이 있나 봐 차가 지금 거의 출퇴근 시간이야 차가 아 여기 1번 국도야? 시골길이 아니네 메인길이네 와 난 66번 국도였는데 몰라요 국도는 66이지 맞지? 아 차가 진짜 많네 란보가 벌써 취직으로 온지 우리 4개월 된 거 알아 아 진짜? 벌써 그렇게 됐어? 우리 12월에 오지 않았어? 거의? 그치 맞네 사귈 됐네 형은 취직에 바라는 개선사항 없어? 여기서 말하면 잘 들어주신대 누가 그래? 취직 운영자님 여기서 한 번 말해봐 형 형도 불만인 점 몇 가지 있을 거 아냐 세분 누님은 다 말씀하시더라 진짜? 한 4개인가 말했어 편하게 말해 편하게 없어 없다고? 진짜로? 어 형 그럼 다시 보기 12시간 그거랑 다시 보기가 늦게 올라오는 거랑 다시 보기가 채팅창이 안 나오는 거랑 그거는 이미 많이 들어갔을 법한 얘기긴 해 솔직히 근데 추가 안 된 거에 대해서 불만은 없어? 있지 난 없었어 나 공사다방 하시니까 바쁘시니까 늦게 추가되더라도 스트리머는 어 그냥 겸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 그랬구나 그랬구나? 응 그때 나한테 했던 소리는 뭐야? 어? 뭐? 어? 꼭 내 어 뭐야? 아 뭐야? 이거구나 이거구나 어 이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딜레이 되는 주역 1인데 아잇 왜 귀여워? 뭔데? 아이가 귀여워 무슨 강아지인데? 시츄? 시츄 시츄? 얼굴을 만지면 싫어한대요 아 그거구나 이거구나 이거구나 꺼밀귀가 맛있겠다 아니다 가자 했어 아 어 아 꺼배귀가 맛없으면 맛있겠다 음 나 잘 먹어, 원래 소지 아까 짬뽕 봤을 때도 짬뽕 딱 국물 밥그릇 정도에 반 채워가지고 딱 한번 마시고 가고싶었어 어제는 성북 안정에 가십시오 저는 사실 발이 아플까봐 바람을 맞아가지고 눈이 빨개였죠 저는 발이 아플까봐 계속 걱정을 했거든요 많이 걸으면 발이 아플까봐 근데 하루 정도는 발이 아픈 것 같지 않아요 다행히 발은 별로 안아픈데 어깨가 아팠는데 가방 빼니까 날라다닐 것 같아 내가 좀 들어줄까? 나 진짜 가벼운 상태라 나도 들어줄 생각은 없었어 어 그래 뭐야 원래 남자들 그런거 안아 절대 안아 니꺼 니가 드지 왜 내가 들어 형만 안아갔으면 진짜 힘들면 버리고 가는거지 맞지? 지금 알아서 와야지 나도 국토 대상 할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지 막 원민 요즘 뭐하나 했더니 국토어 슬럭 중이었네드드 모옷 뭐? 이제야 속마음이 나오는거야 10일차 되니까 하하하하 11차 되니까 속마음이 나와 진짜 형이 있으니까 이렇게 개인 시간 갔듯이 대화하는 거지 진짜 어제 털어놓는 거 있잖아 동수기 형이 그립다고 딱 멘트를 쳤거든요 혼자 그냥 프레임 앞에서 노래를 까면서 아 동수기 형 그립다 했는데 바로 뒤에서 뭐라 했어? 아니 도대체 걔가 뭘 하고 간 거야? 뭘 하고 갔길래 이렇게 큰 영향을... 말들이 있었어 저는 모르니까 극대 됐다고? 어 진짜 한 3시간 동안 3시간? 근데 내가 아무래도 약간 좀 거들었지 농구에서 숯 쏠 때 왼손 정도로 거들었는데 잘못했네 그 뒤로 좀 배우가 무서워졌네 동수기 왔을 때 날씨도 존나 더웠을 거 아니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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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열을 전부 다 새복눈이한테 표출했잖아 응 재밌었어? 아 근데 우리 사이에 새복눈이 보이는 거 비심도 무섭네 그래서 누나가 학을 뛰는구나 지금 그래서 우리 동수기 형 여기서 이제 언급 금지 친한 척 했다가 죽대 그 새끼 아이씨 아이씨 또 위험한 길이다 이제 곧 GS8 쪽 지나가지고 어 반대쪽으로 건너야 되거든 어 그러면은 거기서 한번 쉬어가면 될 거 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차차차 조심 한객님 나 근데 형 들어올 때 갑자기 즐겁구나 하하 편하지 불아치기네 지금 내일이 제일 좋을 거면서 내일? 네 근데 한객님 어쩌다 오게 된 거야? 어? 한객님이 오고 싶다고 하셨다던데 한객님 오버워치 돼도 나오고 싶다는데? 아 진짜? 오버워치 잘하셔 나 영상 보니까 그래? 어 아 잘하시던데? 갑자기 경매.. 경매 마렵네 다음엔 팀장 아니 뭐 할 사람이 적 없다고 하면은 나는 그 경매 번개도 안실 자신있고 원래 런어리그를 팀장으로 하려고 했거든 어 경매를 어 그래 그것도 괜찮았어? 옛날에 어제 어제 재홍이 형이랑 내가 통화를 했거든 아 진짜? 어 재홍이 형이 술 마신거야 아 술 먹고 동숙이 형 도연이 재홍이 형 이렇게 하는데 내가 재홍이 형 좀 제발 바꿔달라 했어 왜? 그래서 아니 암만 생각해도 경매에서 나를 걸고 나은이를 뽑은 게 아 이해가 안갔어 이해가 안가서 그래서 난 그 뒤에 재홍이 형한테 이야기를 할까말까 했었거든 네 근데 어제 물어봤어 이제 술도 마셨겠다 형 나한테 개인적인 불만이냐 네 근데 결론은 아니었어 뭐야 자기가 잘못 판단해 그냥 객기 객기 부린거지 어 아니 나 진짜 제가 진짜 어디까지 생각했냐면은 이 형이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아 그럴 만해 그래서 진짜 진지하게 한번 통화를 했죠 어제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다행입니다 나는 판단실수 난 솔직히 맨유 때 뭐가 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 우리가 어 어 뭐 실수한 거 있나? 어 명훈이도 그렇고 다 이야기하는데 어 그런 거 없었는데 다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솔직히 말이 안 되긴 했어 그래서 아 이 형이 내가 이 형한테 뭐 실수한 게 있나? 그 생각까지 했는데 그냥 뭐 어제 이야기해보니까 별거가 아니었어 그냥 유저히 멍청한 거였어 어 그냥 바보야 그냥 그 아 그 그 그래가지고 이해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근데 경매 벙개친 거잖아 어 근데 벙개친 거 치고는 밸런스 잘 맞았어 맞아 맞아 치고는 어 근데 다 이러고 가자 안좋아 사람들이 약간 열심히 해가지고 좀 결과로는 좀 황밸이 됐지 재밌었어 그래서 너희 팀 빼고 너희 팀 빼고 우리 팀? 어 근데 너희 팀 잘하긴 했어 근데 우리 팀 뭐 내가 이 말하면은 그 빛틱이다 할 수 있어 근데 진짜 난 너무 힘들었어 아 그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원래 얘네 팀이 이기는 게 완전 정배였어요 솔직하게 지금 와서 이야기하면 진짜 쉽게 이기는 게 정배였는데 그거 치고 너무 어려웠던 거야 어 맞아 자기들도 내가 봤을 때 진우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생각보다 당연히 우리가 세니까 그냥 이게 어느 정도 쉽게 이길 수 있겠지 이 생각이 없잖아 있을 거야 어 맞아 맞아 근데 막상 겨수조에서 해보니까 이제 막 세트 그 뭐야 쟁탈에서도 세트 뺏기고 어 막 질 뻔하고 이러니까 어 맞아 어? 어라? 이러다가 이제 한 판 넘어가니까 어? 약간 이게 좀 어? 이거 정신 차려야겠다 쟁탈도 그렇고 왕의 길도 그렇고 다 지는 거였는데 이게 결국 이게 복귀해 보니까 보이는 게 막 스킬 분위기 같은 거 상대가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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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한 거 때문에 그 차이로 이긴 거라 그쵸 어 소름 돋던데 그냥? 그런 거 볼 때마다 복귀하는 매매 질이긴 했어 어 오히려 내 기억에 밀기가 좀 아닌가? 아 뭐가 뭐 하나가 일방적이었고 어 그 기억이 안 나 일방적인 게 좀 없었어 왕의 길도 연장 갔나? 왕의 길도 우리가 후공해가지고 힘들게 밀었고 아 아 이것 좀 상대가 못 비볐지 쟁탈은 쟁탈은 1대1이었는데 99대100이었나? 그걸로 하여튼 이겼고 밀기도 우리가 5분까지는 그냥 지는 거였어 어 근데 그 뒤에 진짜 꾸역꾸역 킬러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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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면서 탄 계속 잡아가지고 이기고 왜요? 어? 왜? 뭐 왜냐면은 그게 좀 겁막는 소리지만 이게 결승전 하기 전에 난 그 이야기도 했거든 3대0이면 나 힐러하거나 썩힐 해가지고 아 유재형 넌 틀렸어 한번 해보고 싶다 약간 그 생각도 했는데 아니 덜 쓰면 분위기가 되니까 근데 오히려 그렇게 했으면 큰일 났네 그러니까 진작 해야지 난 전다 빡세가지고 잘못했어 어? 어? 잘못했다고? 아닌데 어? 질 있던데 뭐라? 뭐라구? 어? 건너야 한다 건너, 건너는 지점에 지났네 건너야 한다 근데 앞에서도 건널 수 있다 가자 앞에서도 건너죠? 갑자기요 아 이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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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갈 수 있어 그래서 오버워치 대회가 또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다들 너무 재밌게 해줘가지고 응 생각보다 뭔가 야 남봉이가 잘 알아요 왜냐면 제가 섭외가 솔직히 빡세가지고 응 도와달라 그랬거든요 남봉이는 근데 뭐 내가 이 주위에 없냐 크게 도와준건 없고 형이 그 연락하고 싶은데 연락할 방법 없다고 해서 그 정도만 해주고 연락할 방법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아 섭외가 힘들길래 다들 이제 오버워치 아무래도 막 다들 약간 많게 많게 막 이러니까 응 좀 그렇겠다 했는데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누가 오면 오버워치 아마추어야 진짜 프로준비생이야 와 너무 열심히 해 진짜 근데 이게 뭐 누구를 눈치보고 열심히 하는게 아니었어 진짜 맞아맞아 다 빡시게 막 하니까 너도나도 하니까 막 따라서 하게되고 아유 뭔가 오버워치 팀팀 각잡고 했던게 트라이스론 말고 없었잖아 트라이스론도 오버워치만 안했잖아 그래서 이게 몰입도가 달라 맞아맞아 그리고 트라이스론은 고티어 한 명이 힐 한 명이 크니까 맞아 다 걔 힐만 줘야되고 맞아 그래가지고 뭔가 재밌었어 나도 할 수 있다든지 맞아 솔직히 너가 트라이스론에 나왔던 그런 높은 애들 급에 이제 꼈으면 사실 이정도까지 너가 파워를 보여주기 힘들잖아 아니 이정도 파워가 뭐야 그냥 야각당했지 뭐 아니 그냥 그 뭐냐 도연이나 보혜 뭐 명훈이 뭐 하여튼 이런 애들 한 명만 줘도 그 교보재라는 이번에 연습할 때 스크림할 때 교보재로 감독이나 코치님이 들어가서 뛰고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었거든 맞아 진짜 한 명만 바뀌어도 그냥 게임 수준이 달라지 맞아맞아 어쩔 수 그게 오버워트에는 특히 그게 격차가 심한 거 같아 응 그래서 말해주는 건데 도연아 너 나중에 고트여 내전 나와서 중고트여? 좀 맞으라 했잖아 어 안 나가 어 맞기 싫어 어 너 무서워 너 짱 정장 하나 사줘 근데 이 학객님 오시는데 정장 하나 사줘 아 정장판에 파크랜드 이런데도 이런데도 이런데가 있네 정장단계가 있네 이런데도 장사가 되나봐 그니까 근데 정장이 있고 어 꽃 들고 있으면 진짜 실례할게 재밌겠다 이 형 어 뭔가 나는 재밌을 거 같거든 아하하하하하하 나는 좀 약간 이런 말 하긴 했었는데 나는 빙싱이라는 걸 좋아해 그냥 좀 뻘하고 그냥 빙싱 되는 걸 좋아하는데 일단 시청자분들 혐오 속도 좀 쌓이고 상대도 이제 진짜 무슨 부담되지 생팝 모르는 사람이 촛불 이벤트에 장미꽃다발 백송이 준비해가지고 트렁크에서 갑자기 스케치로 꺼내가지고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만 이지라 나는 그런 감수성 나올까봐 좀 무섭네 아하하하하 아니면 학교축제에서 갑자기 제가 이사를 해서 고백할 사람있음 막! 이런 인생 쉬는 시간 얼마나 남았어? 10분? 한 8분 남긴 했어 근데 한창시절에 그런 애들 꼭 있어가지고 진짜 숨찍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재밌었지 지금 다 혐오할 때 진짜 가우즈는 순호 건너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뒤에 왕반도 맛있겠다 아니 약간 연기가 피어오르더라고 아 네 그 약간 그 순간 너 말이 안 들렸어 그 찌는 냄새 그거 어어어어 난 약간 찐만두를 좋아해 아 그래? 난 다 좋아 찐만두 찐만두 좋고 단장에 촉 찍어 먹는 그걸 제일 좋아 어 찐만두는 간 나온 걸 좋아하고 맛있지 물만두는 그냥 숟가락으로 퍼 먹는 거 좋아해 이게 먹을 게 많다 보니까 그렇지 어렸을 때 팀만디면 진짜 맛있어 남봉이가 먹을 줄 알아 얘랑 먹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 찰떡이 많아 같이 먹어주는 사람 좋아해 뭘 아는구나 근데 건너서 어디서 쉬어? 건너서? 나오는 것도 쉬어야지 나중에 먹방으로 해봐 같이 해야지 재미있을 것 같아 건너서는 못해 무슨 역에서 무슨 역 가잖아 그게 아니라 어디서 먹고 어디서 맛집도 맛집 뭐지? 어디서 나타나? 뭐야? 어디 있어? 쟤 못왔어 갈라져 버렸어 여기 뭐 누르는 거 없나? 이제 10분, 이제 10분 눌렀어 우리 아직 50분도 안 걸었어? 네 45분 정도 남았습니다 말도 안 돼 근데 남봉님도 뒤에서 보니까 다리가 거의 없듯이 걷던데 이제 다리요? 어 의지가 없듯이 밖다 오나요? 슬슬 또 그거 해야 되나? 그녀가 오나요? 고블린, 오크, 여자 모델, 남자 모델 다 가능합니다 뭐야? 엄마야 고블린 안 힘들어? 어 진짜? 어 하나도? 아니 하나도 아닌데 아까보다 안 힘들어 아 가방? 나 가방이 컸나봐 아아 아니 가방이 없어지니까 지금 다리가 지금 거의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항상 말하지만 마지막 1시간이 제일 힘든 거 오케이 템포 올려 템포 올려 살려줘 뭐야 힘들어? 네 네 나 앞에 쉬는 곳이 없다? 어? 쉬는 곳이 없다고? 그나마 버스용장 갔을 때 찾아다니는 거 네 우리 왜 직접 들어왔어? 뭐? 진짜 열심히 왔는데 몇 왔어? 최대한 빨리 왔어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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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치면 안 돼 어떡해 됐어 됐어 우리 뭐지? 우리 절반 왔다는데? 아니야 우리 되게 절반이에요 이게? 몇 킬로 남았는데? 아니 여기까진데 여기까진데 절반이 맞아? 근데 지금 5시인데 절반이 온 건 어떡해? 우리가 아까 1시 반인가 아예 2시에 출발했죠 1시 반 이제는 시간 간장한 거 논산시 식단 택 육군 훈련사 1만 걸으시면 됩니다 템포 올려 근데 이번에 진짜 열심히 왔는데 고인재십니다 가졌습니다 갑시다 야오 가자잉 가자잉 아 이제 차도가 아닌가? 어디로 가야돼? 아무것도 안 들려 일로? 어? 인도다 어 뭐야 괜찮아요 우리 초록불이야 인도다 인도 같은데? 제디요? 그? 왜? 어 이제 이제 좀 사람다니는 길로 가겠네 어 불편함 이제 실꽃 나오시켜야 됩니다 예 실꽃 언제 나오나요? 모릅니다 그건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실꽃이 안 나오는데요 실꽃이 필요합니다 실꽃이 없나요? 뭐야 없어? 건너편에 카페 없는데요 카페 안됩니다 물어줍니다 어 누구예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세요? 저 등급아지니까 어때? 어 재밌어 이게 확실히 채팅을 봐야 방송을 하는 거 같아 응 맞지? 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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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열심히 걸어 갔다가 다시 뺏겨야 되는게 너무 웃긴데 다시 택시타고 원점이요. 거기요. 저희도 대전에서 계룡역까지 갔는데 성심당 먹으러 택시타고 다시 왔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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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곳이 없겠는데 실 곳이 없는데 아까 편의점에서 도짜리팔를 돈에 사볼까? 그래서 인도 사오고 그나마 인도라 다행이다. 바다에 피해가 많이 안다닙니다. 바다에 피해가 많이 돌리겠다. 이제 앞다른 사람들 많이 돌리겠다. 어 들려봐요. 이거 짜는거워 내가 또 사오고 아우 시장 가라는데 시장 어 시장 얘기가 도로 따라 쭉 가면 연산 시장이 있대 어 연산 시장 들어봤는데 거기서 잘 가시던가 대표님이 연산 시장에서 뭐 하지 않았어요 뭐 얼마나 가야되나요 15분 갈만 하지 않아 화장실 타임 가질 겸 예산이구나 오케이 그건 예산이요 예 아 연산 시장 템포 올려요 예 템포 올릴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15분 남았습니다 러시우 러너비토 예 갑시다 아니 근데 이게 템포를 안 올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올려줘야 그러니까 어차피 끝까지 갈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려줘야 나중에 덜인 줄어봐 맞는 말입니다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연산수인데 괜찮아요 다들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 천두에 잘 걷는다 어 나 잘 걷는 거 좋아해 현도 평범시 운동해? 아니 운동 안 해 운동해야지 아니 최근에 동숙이 형 갔어요 왜 살 많이 뺐다며 진짜 그 다른 사람 됐어요 아 진짜? 응 동숙이 그때 누구 결혼식에서 왔었는데 그때는 살 많이 찌긴 했었는데 많이 뺐나 보네 갑자기 그냥 청년됐어 러너가 앞으로 가는데 오늘 또 차가위가 뒤에 빡세같아요 아 그래요? 아까 가방이랑 리미트 해제 온 예 모래주머니 해제 롱니냐고 롱니 자 템포 흘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지금 거의 질질 설립하는 순서 아 근데 여기는 차도 없고 좋다 여기는 좀 천천히 갈까요 여기는? 아까 거기는 차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맞아 아까 잠깐 1인 2초대 청정인 차로 어 아까는 근데 좀 빨리 벗어놨어야 했어 인정 어 너무 정신도 없고 아 좀 파소하네 야 이제 이제 좀 걷는 거 같다 그치 그니까 어 아우 풀냄재로 나고 응 좋네 앞으로 도착지까지 시골길을 하는데요? 아 좋다 좋아? 좋아 산 타는 건 아니죠? 아니 나 지금 산 타고 산 못 타 지금 다리가 다리 많이 아파? 아니 다리가 의지가 없어 의지가 이게 뭐 자동이야 오토 빠르네 언니 벌써 왔어? 어 나 고기도 올 거야 어 보여드려요? 고블린 먼저? 아 뭐야 이거 단계가 있는 거야? 응 고블린 아니 엉덩이 부담스럽네 그리고 아 그 다음 뭐야 그 다음? 못해 그럼 이제 스스로 스트레칭을 하면서 아 약간 펴주는구나 근육을 아 쭉쭉 펴주고 엉덩이 부담스러워요 죄송한데 엉덩이 낀 것 좀 그 다음? 아 없어요 아 두 개에요? 네 두 개 하면은 더 이상 하면 내접이에요 알겠습니다 자주 오세요 하하하 하하하 아우씨 아우씨 여자분 진세가 예뻐요 여자분 여자분 이제 딱 이러고 나서 저녁 맛있는 거 먹어주면은 호텔에 가서 눈 가보면은 다시 또 시작 호텔에 가서 눈 가둘 때 벌써 그림이지 왜? 내일인데 아 내일 가야돼서? 어 내일 몇 킬로가 나면서 근데 이거 하얀 동안 잡 생각이 없다 그니까 아 맞아 몸이 힘들어가지고 딴 생각 못해 어 아 너무 좋은 거 같애 아 네 여기서부터 길이 너무 좋다 아 이거거든 이거야 푸르푸르 하면서 우리 3킬로 죽인 거 잘했지 너무 칭처합니다 너무 잘해 근데 내릴까 다시? 아니 아니요 다시 논산요? 따로 가죠 우리 최대가 몇 킬로 최대 25 괜찮아요 생각보다 나도 그걸 걱정한 게 발이 너무 아프면 운전도 못하니까 걱정했는데 지금 할 수 있어 이정도로 근데 막 열정이 막 툰말해가지고 툰날이 나 어 안 쉬고 가서 흠 크릴쉬스 크릴쉬스 근데 막 잘 때 발이 불나서 막 잠이 오나? 안 아픈? 나 발이 너무 빠진다 응 발이 되게 미소 응 남두강 온 완두강은 이거 M자까지 보여줘야 하나 어? 이거 강인가? 뭐지? 어? 거기서요? 강 강 강? 응 탈모 아니 날씨라도 이렇게 좋은 게 어디야? 네 탈모 조심하고 말 게 없어요 이미 탈모라 근데 탈모라는게 생각보다 의미가 없는게 받아들이면은 아 더 생각 안나요 언젠가 더 심해지면 머리 심어야지라는 마인드로 살아가면은 탈모약 먹고있어 그러면? 탈모약? 아 먹다 말았다 먹다 말았다 해야지 나 머리해주시는 미용사분이 탈모가 아닌데도 자기 친구도 탈모약을 다 먹인대 왜 갑자기 정력을 감토시킨대? 어 그거 며칠이면 없어진다 아 그래? 자기가 얘기하는거는 원래 탈모약은 탈모 오기전에 먹어야되대 어 그치 맞지 방지를 해야되대 그리고 탈모약이 머리를 나게 해주는 약은 아니고 약간 굵게 만들어주는 그 이후 그 지연 응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뭐 신문나는 마인드로 속하여서 볼 수 있어 그래서 그냥 가니까 별 생각 안들던데 난 흡 흡 흡 흡 흡 밖에 찡탈이 트는 생각이 났대 항상 농사 뒤지게 했던거 흡 흡 갑자기 흡 찡타도 재밌었는데 이게 더 힘들어 그 농사가 더 힘들어? 아 이거 흡 이게 더 힘들지 이게 더 힘들어 흡 진짜 농사하면 모를까 아 이 다리는 지금 내 다리가 아니야 나 왜 이렇게 빨리 왔지? 맞구나 흡 아 근데 확실히 근육 붙을거 같아 장근육 응 맞아 꺾기하면 새우 누나도 붙지 않았어? 근육? 응 근육 안붙었어 누나 나? 모르겠어 붙었을수도 막 허벅지 같은데 좀 단단해지고 흡 모르겠어 저런건 모르겠는데 붙었을수도 있지 않을까? 붙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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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서 몸무게 재봐야지 빠졌나 쪘나 2kg 2kg 빠지지않았을까? 응 빠졌던거 같아 근데 그만큼 먹긴했어 나는 형 언니 우리가 잘먹은거 나있네 주회 있을때 얘기하면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수면 나 옛날에 좀 추겨먹은게 누나 방송에서 햇밥만 먹더라고 아니 무슨 그 뭐 있는데 원푸드 원푸드 라이프 주먹밥이었나? 세웅님 막 그런 뭐 여러개 스쳐가지고 그런거 진짜? 어 왜? 아니 왜냐면 집에 가서 하니까 거기서 더 관리할게 어딨어요? 다이어트 스피치 이사감 보이나봐 내가 이러고 살아 너 진짜 많이 노력한다 생존 비법이야 이정도면 진짜 많이 노력한다 그니까 시장 시장이 나오는거긴하지? 응? 시장 아 생일아 물이 아직 안 셨구나 와 이게 뭐야 무슨 나무야? 열까? 열매가 열린다 그니까 배추나 연산 배추나 배추나 배추네 배추나무 사랑걸렸네 사랑걸렸네 역시 역시 아 대추농장 맞네 대추농장 대추농장 예쁘다 뭔가 그러게 나무가 대추나무가 생각보다 되게 이쁘네 대추농은 맛있는 맛있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맛있는 대추는 진짜 맛있어 딸피들만 대놓고 이럴걸요? 응? 어? 딸피 어 빨간대 대추말고 새우클 대추농장 맛있어 맛있어 사과같이 사과대추 아니 시장은 언제 나와 그니까 안 구부려져 타자 벗게 돼 어? 그렇게 하면 다리 많이 아파 아 진짜? 구부려져 경험입니까? 경험이요 살짝 구부리고 허리도 쫙쯤이 안됩니다 살짝 구부려져 아 일자로 빡 걸으면 바로 바로 그 그래서 제가 고불리 하하하하 하하하하 비가서 자 시장 200m 남았습니다 네 어레이 근데 시장도 보통 시장이라고 명하면 5일장 뭐 그런거 중요한게 아닌가 날짜가 그거는 이제 들어오는 시장이고 이거는 계속 열린 시장 같은데 좀 큰 시장 초등학교인가? 어 초등학교 지금 수업중인가? 아니지 끝났어? 아 끝났어 초등학교는 진짜 끝났고 9시 17분인데 아 9시 17분인데 요즘 시험기간인거 같더라 하여튼 맞아 시험기간이야 시장이 있어? 어 저거 아니야? 어디? 시장마트? 아이 설마 저 간판? 에바야 여기 대추가 유명한가봐 그런가봐 대추 관련된 얘기가 많아 면산대추 저 시장마트 옆이 시장이래 아 오케이 길잡이 확실하지? 시장에서 순대가 있나? 순대 있죠 순대 같은거 하나 사가지고 또 먹어 여기 피순대가 맛있다고? 뭐라고 했는데 아까 피순대가 맛있대 피순대? 그게 뭐야? 피순대 몰라? 알고있는 순대가 피순대일거야 찰순대? 아니 잠깐만 피순대 그건 찰순대잖아 우리 한 10kg 먹었나? 우리? 아 그정도? 아 피순대가 선지 많이 들어간거 아 근데 맛있어 안 먹어봤어 형아 근데 누렁이 스타일이라 뭐든 잘먹을듯 웬만한거 다 먹지 아 그러면 시장에서 뭐 좀 먹고 가나? 아니 왜? 먹으려면 사야돼 어쩔 수 없어 아니야 그냥 앉아도 돼 아니 그 매너가 있지 이게 아니 그냥 그냥 앉으면 안된다니까 아 이거 되지 어떡해 아니 그냥 핑거푸도 먹는거야 핑거푸도 우리 지금 쉬는시간 지났어 그건 맞아 응 지금 쉬는시간 12분 오버됐어 응 아 이런 어 호떡은 뭐야 호떡은 나 좋아해 호떡? 호떡? 호떡 냄새 나는데 방금 칼이랑 약간 미끄럴 같긴 이뻐진 냄새 우와 과일 냄새 뭐야 여기 여기 지나서라는데 시장이 어? 뭐야 어? 뭐야 아닌데 좀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시장 여쭤보자 들어가야돼 안쪽으로 아 들어가야돼요? 응 동선남비인데 왜 그니까 동선남비 좀 아 일곱 여덟 아홉 아 술대본다 동선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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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네 어 이 형 어디로 가는거에요? 뭐 앉을때 있는 아아 거기서 호떡 냄새 나아야돼 분명? 시장 음식 냄새 맡기니까 코가 커진다 툭툭툭 아니야 순대 팔고 이러면은 아 순대 어 그런데 아니요 그냥 앉으면 좀 매너가 아니니까 오늘 장날이네 아 장날이야 거기다가 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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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이 뭐야 순대 장관이 뭐야 순대 장관이 뭐야 순대 장관이 순대 장관이 순대 저기서 레전드국이 만들어주시나 저기도 용암 드시나 어 여기 뭐 시장이야 어 여기있다 순대국밥 어 휴자는 작은데? 어 여기있다 앉을만한데서 맛나 김밥 맛나 김밥 맛나 김밥 커피집도 있긴해요 저도 커피집? 응 커피집 갈래요? 그래요 응 그게 낫겠는데 어 그래 어 어 어 괜찮아 이거? 엽자 닮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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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에만 해 주겠지 너무 좋게 어 어 다리가 있어? 다리가 있어? 다리가 있어? 아 유모차 펴 지금이야 어 순대? 근데 이런데는 순대만 팔고 그런게 아니니까 순대국밥 먹고 이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 정말 역전 한맥에서 맥주 한잔? 역전 뭐? 아침부터? 역전 식당 사실 다가이 카페 어딨어? 카페가 어딨어? 아무것도 안 하는거 케이커 커피 케이커 커피? 이건 카페가 아니라 뭔가 무슨 가방? 되게 반짝이 그저거 케이커 커피 무슨 뜻인데요? 맛있는거 말고 뭔가 씹고 싶은 원어며면 겠지 바로 들어가버리죠 시장이면 길거리 음식도 좀 팔고 완전 커피집인데요? 카페에서 김치찌개 팔아 낙지연포탕 낙지탕탕 갈 거야 신기하다 아까 연포탕 보다마다 요즘에 루삼형 밖에 안 떠 나도 그때 우리 엠티 때 와 3천원이에요 3천원 아이스 연포탕 샷 추가해 주세요 얘 왜이래 응 괜찮아 괜찮아 혹시 왜이래 일어나라 갑자기? 응 일어나 은석이 20대부터 뭐 먹을래 다들 여보 누나 사주는거야? 봉이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언니는? 아 그래? 대추천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이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추천 1잔이랑 딸기 주스에요 딸기 주스랑 레몬 아이스티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대추천은 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차 시원하게 따뜻하게 전부요 대추? 대추 시원하게에요 연포탕 아이스 사추가 있어요 여보 구석은 어디가 될지 이따가 하나씩 하나씩 두개 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고생이 느낌 지른다 들어가세요 저 바깥쪽에 앉을게요 들어가세요 중간중간 나갈 수도 있어 아이고 와 이게 의자구나 영상 이게 앉는 느낌이구나 살 것 같다 이제 아솔이 다들 나오는 거 맞지? 미쳤다 감성 지린다 이거 약간 해놓으면 딱딱딱딱한 느낌 고무지 있다 고무지 진짜 K 커피야 K 커피야 K 감성 지린다 신발 신고 신발 벗어요 벗어요? 고무싱 너무 귀여운데 애기 고무싱 피카츄 그련나 있잖아 그치? 지금 아솔이 나는 거 맞지? 애기 시기부터 애기 시기부터 2시간 50분 남았나? 2시간 10분 정도 가야 돼 딱 이 시점 들이들어요 연포탕에 소주 하나 때리면 좋은데 그때부터 언니 진짜 미쳐 이 소리 약간 맥크로 사이팅 저는 회사에서 3만천 번부터 퇴근해 싸웁니다 하하 그 사실 아시나요? 전 양반이 갈아친 거라고 왜요? 땀이 젖어 있어서 좋아 잠깐만 왜요? 커피 안주로 쓸까 했지 커피 장난해? 귀한 거 아 이제 핸드폰 충전해야 되잖아 아 오케이 몇 번 스토로에요? 풀인 거 같은데 70%야 뭔가 다리 스트레칭을 해줘야 될 거 같은 느낌이야 내 생각에는 발열이 심할 때는 배터리가 빨리 날고 오늘은 발열이 없잖아 그리고 또 추는 겉쪽이 확 날씨가 아프나 날씨가 아프나 날씨가 아프나 여러분 살려주세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구나 살려주세요 그녀는 정신적으로 내몰렸다 아니 오늘은 육체가 힘들어 정신이 힘든 게 아니고 1일차에 남봉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10일차에 남봉님 약 줄까? 한번 생각해봐야겠어요 그런 데다가 비타민을 먹어야 될 나만 먹어서 피로할때 비타민을 먹었다가 아무 수도 없고 진짜? 피로회복지 이런 거 아무 수도 없고 그거 말고 숙명청으로 먹는 짓밥이죠? 응 숙명청? 공진당 ADH의 이야기 제가 항상 말하는 숙명청인데 뭐 먹어보거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짓밥입니다 숙명청 게임이 너무 하고 싶다 게임이 너무 하고 싶다 게임이 무슨 게임? 오버워치 오늘은 몸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쿠킹하면서 고통받고 싶다 뭐 하면서? 쿠킹이라고 어려운 게임 아 다시 시시코스 하고 싶다 나만 혹시는 일본국도 종점까지 가야겠다고 생각하면 미래시오 너 새가 넘는 거로 들어갈까? 그런가봐 오늘이 이렇게 어제보다 힘들리였거든 어제보다 힘들리였거든 어제나 너무 힘들었는데 그 도파민 폭발해가지고 아드레날린 폭발해가지고 죽기 직전에 그걸로 견뎠는데 이제 오늘 죽을 것 같아 어제 이 시간대 저희 산에 있었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게 오늘 왔구나 그런가봐 어제는 아드레날린이 나왔어 근데 왜냐면 웃기기라도 했다고 하면 만약에 다시 국표대장 가면 며칠이 딱이에요 내가 봤을 때 대전집곡 했다 음 대전 성심당? 물심당 아 근데 만약에 혼자 가는 거면 조금 길게 해도 혼자 가는 거면 대신에 중간중간 쉬는 날 이렇게 정해가지고 다음에 한다면 올레길 걷기 해보고 싶습니다 제주 저는 약간 부산찍기 아니면 해남찍기 이런거 딸기 아 감사합니다 딸기 또 하나는 뭐 대추차 하나 저 레몬아이스티요 레몬아이스티요 아 나도 그런 엥지한거 좀 먹을걸 그랬나? 딸기주스에 아니 요즘은 요즘은 역으로 대추차 오미자차 이런게 엥지에요 뭐 드신대요 지금 저는 저 틀따기라 아이스 아메리카 틀따기네 요즘 그 딸피들이 아샤추 이런거 보는데 그런거 드시마서 근데 여기가 또 대추로 유명하니까 대추차 먹는거 나쁘잖아 아오 그러네 어두워 어두워 오늘은 좀 괜찮아 어제가 오히려 좀 더 힘들었고 그리고요 다행인게 둘이 그래도 번갈아가서 안 힘들어서 다행이야 둘 다 죽어가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얘네는 도대체 뭐하는거지 이런데 어제는 내가 괜찮고 소풍이가 그랬고 오늘은 내가 약간 이런 거 소풍이가 나 맞아 어제 진짜 비오고 산에다가 발도 아프고 그랬는데 우리 어제 대선 성심당 들어갔다? 그치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피하더라고 진짜 냄새 나는 살인거 아니야 거짓 왜냐면은 거짓볼로 갔는데 거기다가 여기 빵 다 미쳐가지고 사실 나도 피하고 싶었어 뭐 우리가 챙겨 여기 빵 빵 빵 막 이런거 같아요 아 뭐야 이 짤? 개웃겨 더 어기절 어기절 어기작짤 여기 다리가 너무 아파니까 이렇게 걷는구나 야 이거 짤 아 또 가득해가지고 이거 짤 뭐야 어디서 났어? 우리 내 카페 아니 짤이 개추해 이거 내가 찍었잖아 나 저희때 아무것도 손에 없었어 내가 개추한 짤 이거 이거 아 나 저거 되게 맘에 들어 전해줄게 나 너무 맘에 들어 저거 진짜 주도가 배울게 저 둘이 진짜 개 힘들게 들고 가는데 아줌마 빵종비들 좀 보이네 빵제이 아 빵지 빵종비야 화장실이 멀어? 가까운데 불이 안 켜져 아 진짜? 근데 가지마요 왜 플래시 켜 플래시 켜 근데 여기서 안 가면 안될거 같아 안될거 같아 아 앞에 앞에 나와요 아 아니야 아니 주유소 나오면 진짜로 당신은 여자의 방광이 얼마나 좁은지 모른단 말인가 알면 이상한거 아니에요? 그럼 막 자체가 만큼 옷이잖아 남자의 방광이 더 큰가? 모르겠어 저도 여자가 더 오래 여자가 더 못참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자가 참으면 안돼 네 그게 그럴 수도 있어요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참는게 습관화되서 발달했을 수도 그 육 자체가 아니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여자가 더 못참는걸요 제가 요즘 요도가 짧게 아 아 방광여 때문에 여자가 처음에 안돼 음 남자는 잘 안걸리는데 여자가 방광여서 잘 걸리는데 맞아 그러면 하나씩 왔다 와 응 참는 약간 감화된 느낌이네 같이 가자 그러면 그래 같이 가 밖에서 기다려주고 여자 요도기를 왜 알고 있어요 제가 몰라려 가는게 오케이 아는데 그 가정시간에 배우긴 해 아 그래? 형은 열심히 들었구나 가정시간 재밌지 어릴 땐 재밌잖아 응 상개혁씨가 재밌어 맞아 상개혁씨가 재밌어 응 어 재밌어 나 약간 어렸을때 그 문명으로 누나의 러브레터 일기인가 그게 있었거든요 그 무슨 상개혁 만화책이었는데 어렸을때 책을 봤는데 뭔가 들어가진 안되는게 들어가는게 있는거야 그래서 어 이게 뭐지? 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이거 뭐야? 해고 봤는데 그거 약간 그거였어 교미하는 상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 사진 이해가 안되는거야 어 근데 왜 이 사람에 그거와 이 사람이 이게 왜 들어가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거지 해가지고 그래 어릴 땐 충격받지 레몬 아 저요 감사합니다 배추참입니다 아 배추참 차갑게는 처음 먹어봐 응 근데 엄마가 제대로 안알려줬어 아빠한테 물어 말이야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봤어? 아빠한테 가니까 엄마한테 물어봐 나는 나는 어렸을때 아빠가 공장에 이렇게 그거 좋아가지고 삼촌들이 엄청 많았거든 응 그러면 뭐 어 아빠 난 어떻게 태어나 이러면 삼촌들이 다리 밑에서 조사했지 이런데 그게 약간 그게 속해있는거 같은데 그 묘한 그게 어 엄마 다리 밑에서 조사했어 그거 알아? 중의적인 표현이었어 이제야 그거 알아? 나 어렸을때 아빠한테 아빠가 장난쳤단 말이야 저한테 막 너 다리 밑에서 조사했다고 근데 그걸 너무 심각하게 말하게 내가 진짠줄 한거야 그래서 울었어 나 조사했다고 어쩐지 난 좋았던거야 왜 이거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대추가 유명한데 이유가 있네 맛있지 훨씬 맛있어 아 이거 뭐다 뭐 아 진짜 이게 뭐야 진짜 맛있어 뭐야 대추가 진짜 맛있다 진짜 근데 내가 이랬는데 괜찮아 괜찮아 아까 여보라고도 했는데 괜찮아 내꺼 내꺼 이거 맛있지 맛있는데 어 되게 맛있어 꿀을 텄나 꿀이 들어가 있는거 같아 응 진짜 맛있어 아니 수정거 아니고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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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카페인데 낙지도 있어 낙지도 있어 낙지도 있어 낙지도 있어 와 당분충전 마렵다 와 이렇게 걷고 저녁먹으면 진짜 꿀맛이겠다 응 근데 너무 힘든 날은 오히려 안되어 아 그럴 수 있어 응 너무 맛있는 거라서 아니 그냥 호텔 가고싶어 호텔 가고싶어 호텔 가고싶어 탕탕이가 근데 뭐에요? 어떻게 먹으니까 그 흰 국물인데 낙지가 있고 낙지탕이네 낙지탕이네 아 낙지탕이네 어 살려주세요 어 아니요? 하하하하하 아 근데 룩상이먹은거 낙지탕탕이네 아 연포탕이구나 그건 뭐야 그건 뭐에요? 낙지탕탕이네 낙지탕탕이네 생낙지를 잘라가지고 한게 낙지탕탕이네 생으로 먹는게 낙지탕탕이네 아 그 참기름이랑 참기름이랑 참기름 넣어가지고 낙지를 칼로 탕탕탕 때려서 탕탕이임 생낙지 음 음 거짓말이지 2시간이나 가야되는거 어 가입?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여기가 황산벌로래 황산벌? 황산벌거고 영화 그거 아니야? 개백 이런 어 황산벌 거기가 여기 여기 맞아 여기 맞아? 맞아 진짜 아 진짜? 저야 이거 어 오 오 음 음 낙지와 둘러싸기 나 그럼 어제 택시 서북해한거야 우리? 이러봐라 그랬잖아 했네 택시 서북해오고 아저씨가 나 택시 타고 갔는데 아저씨가 뭐 요쪽으로 가라 이러는거야 그래서 내가 내리면서 서북해 못해서 죄송해요 그랬지 했네 아마 했는데 나도 모르게 미처 가냥 지나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깨는 것처럼 응 근데 화장실 쓸만해요? 오른쪽 잘생긴 남자가 김포 서강준 그분인가요? 어디에요? 가봐 여자들 같이 가자 어 가끔 이게 사람 들어올 수 있으니까 다 깨져가지고 다 때려줄게 다 때려줄게 헉? 근데 약간 커피사니가 질거 같은데 막고있고 전화해 누가 오면 전화해 후추 스프레이 후추 스프레이 후추 스프레이 어 어 아 어 어 아 아 .. 아 아 으 그 때 세훈 누나가 자기한테는 왜 러너리그 섭외 안 했냐 장난식으로 얘기하는게 나한테 뻐꾸비가 와가지고 괜히 마음에 걸려서 누나 미안해 일로와 누나 미안해 어? 아냐아냐 뭐 영상 빼줬어? 아냐아냐 누구 누나? 아 그니까 세훈 누나가 장난으로 그 때 너희 그 제주도인가? 어 그거 할 때 러너가 섭외 안 했다고 자기 엄버치 좋아하는데 어 근데 나는 이제 쿵이랑 이거 하는 줄 알았거든 어 그래서 섭외를 안 했단말이야 어 근데 뭔가 얘기 전해드리니까 뭔가 미안한거야 그래서 누나한테 내가 카톡도 했지 어 누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그 됐어 미안해 누나 이러니까 아냐 장난으로 얘기한거야 켜져? 아이씨 뭐야 장난으로 그런거야 막 이러다가 이제 누나가 대웅 나 이거 다음에 한번 와 이랬거든 응 근데 그때 연락을 받는게 음 반 강제였구나 아이씨 14시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빡세게 해가지고 어 한턴 쉬고 하려고 이제 어 잡아놨는데 그래서 내가 세훈 누나한테 어 누나 나 수목흥통 안 되는데 일정 되는 날 있어? 내가 화요일이 딱 비었어 오케이 오케이 비었구나 오케이 빡세기도 하겠다 그리고 내일 혹시나 금품 같은거 올라오면 어 금품 올거 같긴 한데 다행이네 꾸르라까지만 나왔어 한뜨란 안 나왔는데 어 뭐야 그 단계가 있는거야 흐흪 에이 김수정규 씨 뭐 뭔데 흐흐흐흐흐흐흐흫 뭐는데 왜 나와 아니 이게 존나 웃기대 진짜 응 난 그 형 있을 때가 참 좋았는거 난 뭐지 어 약간 어 그 형은 그 솔로잖아 어 보다보니까 잃을게 없는것처럼 행동하더라 아니 솔로가 오히려 그러면 안되는거 아니야? 왜지? 솔로는 두가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아닙니다 그 형 몇시 전성기였어 아니 옆에 없을때라고 동숙 동숙 이름 부를수 있는거지 세부선생님이 돌아왔던 그 새끼라고 3시간동안 얘기했다고요? 3시간동안 누나를 놀렸다고? 아 놀린건 아니고 그냥 있는그대로 다 공감해졌어 아니 왜그랬지? 아니 근데 아니 결혼... 결혼... 결혼은... 결혼은... 저는 솔직히 요즘에 내 주위에도 보고 느끼는게 다 늦게에요 요즘엔 차여서 그렇다냥 나는 나중에 자식 낳을거 생각하면 어느정도 일찍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거든 그치 다 생각은 난 형이랑 꼼꼼느림이 부러운지 응 애랑 그렇게 나이차이 많이 안들어 아 그치 그게 나은때는 그게... 그긴한데 내가 봤을땐 이건 나라가 잘못했어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뭐 해도 되겠지 어 소품만만 보면 아니 솔직히 나라가 잘못됐어 그니까 이 나라가 분위기 자체를 결혼하면 존나 힘들고 결혼하면 일단 집도 집이고 나갈 돈도 존나 많고 그냥 이 배경을 만들어버린 그냥 응 맞지 맞지 그냥 환경 자체를 만들어버려서 교육기도 개기싸고 어 그니까 뭐 뭐만 하면 돈 들게 존나 많아지는 이 상황을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출산율이 명점 부터까지 떨어진거 같네 이게 배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배경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안 낳게 되는거에요 그냥 그리고 이게 인터넷이 또 발달했잖아 근데 옛날보다 더 발달했잖아 이 힘든게 정란하게 다 까발려지는거야 아 그리고 약간 그거를 소재로 쓰면서 더욱더 자극적으로 만들고 응 그 뭔만 하면은 어 결혼하면은 죽 된다 약간 이런 이미지 어 그게 너무 심하게 박혔어 그리고 그것도 있어 우리나라 사람 성향이 약간 어 남의 눈치 많이 보고 그러니까 남의 시선 의식 많이 하잖아 솔직히 우리도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이긴 그러다보니까 저쪽은 뭐 할 때 뭐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런 얘기가 막 들리잖아 이게 하도 인터넷이 있는거니까 그러면은 꼭 그걸 안하면 안될 것 같고 이러니까 다들 결혼을 안하게 되는거에요 그리고 그중에 내가 봤을 때 제일 큰게 집이야 맞긴 해 집값도 미친듯이 오르고 어 물론 이제 물론 싼데도 있지 근데 이게 너무 우리나라가 땅덩이도 작은데 너무 서울 밀집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땅 싼데는 이게 생활하기가 막 물론 나쁜건 아니지만 너무 이게 너무 격차가 심해 맞아 서울이랑 서울 아닌 곳이 그러다보니까 다 서울로 몰리고 그러다보니까 서울은 이제 집값이 존나 비싸니까 이건 뭐 결혼해도 뭐 뭐가 밥이 없고 어 밖이 추워 그치 일자리도 없지 너무 서울만 일자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배경이 그냥 지금은 결혼을 늦게 한숨도 없게 만든 거야 좋은만큼은 운만이 쓴다 어 아니다 아니 그냥 저런 늦게 하면 뭐 얘기가 나와가지고 여덟이가 나라에 대해서 디스했어요 잠깐 그래도 디스를? 응 나라 나라 이거는 잘 봤을 때 꼬잇대로 꼬여가지고 이거 풀려면 존나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뭐 저출산 늦게 결혼하는 거 이거 내가 봤을 때 절대 못 풀어 근데 결혼을 안해도 그냥 살 수 있잖아 살 수 있지 계속 그런 거 아니야? 옛날에 결혼 안하면 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 진짜 좀 조금 진짜 잘못된 게 결혼하면 힘든 것만 비춰져 너무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미디어 매체가 그런 쪽에만 집중을 시켜 너무 힘든 것만 비춰져가지고 그러니까 솔직히 좋은 점도 많거든 우리도 느끼고 좋은 것보다 힘든 게 너무 비춰지니까 사람들이 하기가 싫은 거야 뭐하러 해? 하면 돈 쓸 때도 존나 많아지 하면 소대인데 소대인데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 한 2, 30년 되면은 이제 우리 세대들이 막 6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결혼 안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이제 좀 후회할 수밖에 없거든 그럼 한번 푹 하고 꺾일 걸? 응 한번 맞지 그때는 또 분위기가 다를 수도 같아 요즘 난 진짜 충격적인 건 한 학급당 15명에서 20명이 제일 충격적이야 그게 뭐야? 한 학급 학급 그만큼이나 되면 다행이지 인원이 그만큼 근데 심지어 그게 학급을 줄어들고 나서 이거 그니까 진짜 여러분들 제 동경배들 이 이야기 들으면 다 충격 먹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 생각엔 뭐 뭐 하고 나중 뭐 하고 뭐 되고 뭐 뭐 내 생각엔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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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엔 그냥 차라리 그게 나 뒤에 있을 걸 너무 걱정하면 못 만들어 고 어쩔거야. 출산율 올려주는 사람한테 투표하는 사람보다 집 앞에 GTX역 세워주는 사람 뽑는 사람이 더 많은데. 일단 받죠. 경험당이잖아요. 어. 왔다니. 왔다니. 일단 만들었지. 만족하시나요? 난 지금 누나도 솔직히 아기 나왔을 때 한 2, 3년까지는 좀 많이 후회했거든요. 왜냐면 누나는 특히나 아기 나오고 나서 많이 바뀌었잖아. 사람이 이게 자기가 일하는 게 완전 이게 특히 여자는 많이 바뀌잖아. 그치. 그거에 있어서 나도 솔직히 미안한 점도 많고 많이 후회는 했는데 지금 되돌이켜 보면은 우리는 되게 만족 중이야. 우리는? 이거 만족하네. 하하하하하.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때 철 없을 때 만들었을 때 딱히 잘했다 약간 이 생각. 못 모를 때? 어. 못 모를 때. 잠깐만요. 그냥 만들어 버려. 끄덕끄덕끄덕. 난 괜찮은거는. 결과적인 거는 언어가 잘못하긴 합. 맞아. 맞아. 이건 맞아. 왜냐면 우리도 주위에서 뭐 스트리머 분들이나 막 결혼하시잖아요. 기재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딸은 그냥 일반인 부호도 없고. 상대가 누군지가 좀 중요하다 우린 좀 운이 좋았어 오래 사귀지 않았거든 7개월? 형만 운 좋아했던 거 아니야? 아이 말 아니야 그랬으면 살았겠냐 형은 복권 받았지 네 근데 그게 중요하긴 해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났을 때 바로 결혼해야 돼 안 그러면 또 나중에 해야 돼 결론은 연애를 해야 한다는 거잖아 그게 가장 큰 난관인데 그거 뭐 말도 안 되는지 뭐 말도 안 되는지 휴식시간 끝났단 말이야 아니 왜냐면 아니 언니 며칠 전에 동숙이 왔을 때 여러분 토크도 좋지만 절반 남았어요 방송 이런 게 있고 이러니까 방송해도 결혼할 수 있잖아 이런 거 근데 그러면 약간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나는 좀 약간 특히 여성모델 여자는 그래 여자는 좀 그런 게 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가다가는 국도에서 밥 맞을 듯싶던데요 너무 많아 여자가 수줄모가 결혼하는 거랑 방송이랑 몸도 한 거 몸도 한 거 몸도 한 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있지 솔직히 아 그냥 이거는 내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해서 그냥 술 먹다가 그냥 그래 알았다 네 말이 맞다 음 내가 봤을 땐 그 다 틀린 누구 하나가 틀린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땐 둘 다 맞는 말이 있는데 그게 조율이 안 되는 느낌이네 그러.. 근데 동생들은 왜 결혼 안 돼? 한대요 나중에 40살때 40살에 한다면 마지노서 마지노서 왜 이렇게 해서 40살때 40살때에서 몇살에 들어? 30대 초였나? 20대 중 후반이었나? 그렇게 해서 결혼한다고 다 만나서? 응 한 열 몇 살 차이 나왔네 응 야 뭐라고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네 힘들어서 휴식 중 요즘 또 한류가 열풍이거든 일본 쪽이 어 근데 난 나쁘지 않냐 어 어 일본 쪽 가서 아니 진짜 도쿄에 한류가 얼마나 열풍이냐면 도쿄에 어떤 거리가 있어 응 그 거리에 한국인이 있으면 마르건대 어 어 혹시 한국인이세요? 이러면서 약간 한국말로도 그러니까 어느 날 한국말로도 마르건대 어 어 근데 이때 진짜로 어 근데 되게 좋아하봤는데 어 진짜래 오케이 고마워요 어 한번 가봐 야 어때? 단순 켜고 한번 가봐 오케이 그리고 그것도 되게 잘생겨야지 좋은 거 아니야? 맞게 응 뭔가 잘생긴 형내가 가봤는데 말 안 걸 어때? 아 난 아니야 그런 거에 꿈이 좀 있더라고 활랑해 당사히 지들도 그짓말 말아 난 중국인이냐고 아 난 얼마 안 했어 아 넌 왜 왜 왜 갑자기 공격되더라고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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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지듬이야 와 진짜 아주 좋가네 아니 잘생겨야 한다길래 아 그러면 이 정도는 있구냐 근데 너 이러고 가면 안 돼 왜 일본인인 줄 알아? 약간 우리 딸이 아 이 셔리 사케넘 죄송해요 죄송해요 동승님 진짜 왠지 나이 차이가 엄청나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 같아 동승이 결혼할 거 같아 동승이 결혼할 거 같아 동교사는 사람입니다 와이프 생겼습니다 동승이 결혼하지 않을까? 만약 동승님이 결혼하잖아 그날이 트위치 어머? 치식 파티다 동승이 결혼하면은 좀 뭐가 잘 어울려 뭐 방송도 더 잘될 거 같아 응 응 응 응 응 내조를 좀 잘하는 사람이야 응 좀 응 약간 그런 서방님 약간 요런 스타일 동승이 약간 그런 거 원하잖아 응 응 그럼 그럴 거 같아 왠지 그냥 여기 잘 어울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하하하하하 하 가 근데 또 만날 사람도 잘 만나더라고 지금 서방님 그러면 이제 속을 못 봐가지고 으응? 속을 못나는 사람들도 잘 만나더라고 우리 얼마나 왔습니까 우리 가야되지 않으면 네 슬슬 지상하시죠 원샷 때리세요 네 원샷 때리세요 네 원샷 때리세요 쭈욱 빨고 가야됩니다 응 진짜 두 시간이나 더 가야돼요? 어 이러다가 여덟시 도착합니까요? 으응 이미 빨리가도 여덟시 이미 여덟시 도착하여 이번 늦을 거 아홉시에 가져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예 야 진짜 어슬렁이 뭔지 한번 보여줄까 우리 야 가다가 시장 한번 늘놨다가 어 야 야 저기 예쁜데 아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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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 켜 조명 켜가지고 돌아서 가면 되겠네 이제 우리가 가야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이거 힘쌓이 엉덩이가 안 떼있냐 ㅎㅎㅎㅎ 이게 어 여보 일어나니까 다리가 마비된 것 같아 그치 어 마취된 것 같아 물론 이금데 내일 따뜻히 뚱뚱 뚱뚱뚱 어 어 어 어 한객님에게 문자가 왔잖아 세븐님 혹시 내일 몇시까지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저녁 8시에 오셔도 되는데 시간이 좀 궁금하더라 게스트 입장에서는 아 진짜? 시간이 궁금해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멀리서 방송을 봤을 때는 완전 좀 재밌어도 왁상 오면 힘들 저 정도는 할만할 고민이긴 한데 세븐님 친절하게 답장해주세요 야 남봉 이제 네가 들어 더이상 못 참아 언제까지 한 번도 안 될 생각이야 언니 가만있어 저 아까부터 들려고 했는데 너 언제까지 안 될 생각이야 언제까지 쏙쏙 빠져나간 생각이야 자꾸 뺏겨가지고 진짜 저 억울해요 막파를 드세요 막파를 남동님 막파를 내가 들고싶어 빨리 들어 저 아까부터 준다했습니다 아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냐아냐아냐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저 이거 주는거 좋아해요 뭐? 그러면 끝날 때까지 되죠 아 예예예 나 잠깐이라도 놔둬 야 레아래 넘말리는 아가씨 언니 나오면 안돼 언니 볼을 잘 못들어 아가씨 아하씨 심술 부리지마요 아하씨 주름 늘어납니다 아하씨 원래 있어 아 깍쟁이 진짜 볼을 꼬집을 해 아하씨 아하씨 저런 당해버렸다 심하다 내가 좀만 드릴게요 아니 제가 드릴게요 아니 제가 드릴게요 아니 근데 오늘 남동이 한 번도 안 되긴 했어 이쪽으로 해야 돼 저거는? 천장님도 별로? 예 빼겠습니다 빼고 넣고 얘를 저쪽에다 넣어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를 빼서 이것만 나중에 소프님한테 꽂아야겠다 이거 아니면 봐주세요 오케이 나중에 흠흠흠 하하 오늘 또 왔고 좀 살벌했었네 옛날에 꼬가면 되는 건가 여기는? 될 거 같아 뭐 다 모아놨어 사후는 블러싹 추춘기 가자 어이구 이거 마취 된 거 딱 다 썰어서 빰빰빰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오오 날씨 쌀쌀해졌다 근데 진짜 초반이랑 비교하면 살 엄청 빠졌다 누구? 나 아 진짜? 어 이게 근데 오후 때 또 아침이랑 저녁이랑 또 얼굴이 달라지 근데 남방아 너 살빼면 되게 복권일 거 같아 나? 어 난 결과를 아는 복권이긴 해 아예 빠졌었어? 난 원래 살이 없었거든 어? 없어 뭐 약간 요리 닮았어 사탕 있어? 어 아 우리 가방에 있어 가자 오 갑시다 대박 대박 나 아까 먹으려고 넣어놨는데 땡큐 아잇 진짜 이런 거 먹지마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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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 내 사장을 뺏어간다 아잇 아잇 이런 거 먹어요 야 진짜 먹네 저 새끼야 산남봉 나한테 오늘 저쪽 굶겨버리겠어 이러고 뒤로 돌아갈 수 있어 잘 챙겨야 어 그니까요 어 근데 킬 킬 킬 맞아요? 진짜 네 맞아요 저거 필수에요 제 필수 너무 좋다 이우 아 여긴 해요 여기 여기 네 여기요 여요 아오 골목으로 가나요? 네 약간 이 쪽으로 추워요 이 자식이 내 거 먹었다 그치 오해에요? 먹는 거 대놓고 먹었는데 아 우리 오예에요 오예에요 세찬이 그게 세 범 누님꺼라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진짜 먹었다고 진짜 먹었어? 내꺼이네? 뭐야? 진짜 먹는다니까? 저도 사탕이 먹고 싶었는데 어떡해요? 안봉아 그거 딱 뱉은 다음에 한번 주지 먹을래? 응 와 사탕키스다 입안에 있는 거 보여줬어 와 사탕키스다 이렇게 하면서 세범 누님 정화시키는 중 뭘 도대체 정화를 세범 누님도 독기 가득한 녀석 한번 경험하더니 약간 독기 차올라 있었어 여기가 좀 시골길 같네 응 좋다 어디로 갈까요? 지친 지친 어 진짜 시골길 들어간다 이제 아 냄새 좋다 다리가 아프군요? 네 아파요? 괜찮나요? 많이 아플 것 같군요 물집이 개혁집니다 짐 바꿔 갈까요? 아직 물집이 안 빠졌나요? 네 물집이 아직 안 빠졌나요? 네 오늘 실로 꾸며놨어요 이 집을 네 아 새소리 보소 약간 명절에 친척네 집에 놀러가서? 어 놀러가서 사촌들이랑 어 지금 한 방안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 일로 좀 가면 PC방 있어 그리고 옛날에 이렇게 문서했잖아 자기 이름 걸어서 아 그건 왜 이름이 적혀있네 네 자 살아요 나오는 곳에서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장바지는 거 좀 틀렸어 나도 입을까 했는데 아 날씨가 오늘 춥다 해갖고 아주 훌륭한 선택이었다 아니 근데 누나 진짜 누나랑 소풍이랑 남봉이 덕분에 너무 좋은 경험 봤는데? 너무 좋은데 나 지금 힐링되는 느낌이야 소둥이는 10일이 지난 이 패션이도 날 깨져버렸네 야 근데 왜 이렇게 걸어본 적이 없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야 이렇게 다음에 부부동반으로 올레킥 걸으세요 나 빼줘요 야 부부동반 우리 할 사람이 누구 있는데 아 부부 아 그냥 부부 부부여행 부부여행 아니 더 좋아 더 좋아 아 아 손해라고? 괜찮아요 더 많이 걷잖아 어 그게 손해지 손해지 아 그래? 아주 살짝 살짝 더거라 아 아 진짜 너무 적다 대신 절로 나가면 도로야 다시 다 아 !! 아 맞다 그러면은 Que차 스토리 누나도 결혼식 오겠구나 어ether 어 affects 그때 오겠네 그 때 티이지 꺼렸다고 한다 centralized 티이지 그 환 오겠다 어 오 맞네 그거 경조사 보내준다 했는데 우우우Arrrrrrr kinds 주식회사 네이 office 드릴이 얼마나 해야되는지 고민 옥냥이? 옥냥씨 저런식 축하하실까 옥냥이 요즘에 옥냥이님 저런식 만약에 가면 어느정도가 적절한 금액일까 빠밤 빠밤 합방 횟수에 따라 곱하기 10 아 근데 옥냥이님도 학범 많이 안해봤어 그렇다면 10 합방 횟수 곱하기 10 스트리머 공룰입니다 옥냥이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봤어 그렇다면 유튜브같은데 그러면 잔하 때 나왔던 사람 결혼하면 X 되는거 아니야? 합방을 몇번 하는거야 잔하 때는 스스로 따로 있어 잔하 때는 그거야 성적에 따라가야 같이 했는데 우승했다 근데 멜류잖아 안가까지 나오는거야 멜류면 안가 잊고싶어 서로 기분 나빠지 누나 이리로 가는거야? 직진 진짜 시골길이다 너무 좋다 난 이런걸 꿈꾸면서 왔거든 아 이거 보여주자 시청하면 돼 잠시만요 약간 그 외할머니 아니면 할머니집 놀러왔을때 그니까 명절 그 길 요즘 솔직히 할머니 약간 할머니집 놀러가고 이런게 많이 없잖아요 맞지 옛날엔 많았잖아 우리 코로나 이유로 오지 말라고 하셔 막 그것도 그렇고 나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런 데 갈 일이 없거든 이런 데 가가지고 또 할머니가 태워주는 스쿠터 종인의 사람들을 피시방 가고 스타크래프트 하고 4대 4 헌터 초고수만 아하하하하 아 주인 분이시구나 야 너 주인 가는데 우와 너무 똑똑해 너는 인정한다 너는 귀여웠다 브로코리에 형이 나는데 쟤 약간 섞여있나 봐 시골에 시골갬슨 아니 저 맞지않나? 저 브로코리 향 아니 근데 어떻게 저렇게 똑똑해? 그니까 약간 후식되고칠 정도잖아 뭔가 보면 개 키우고싶다 이런거 보면 나는 자꾸 무서워 잠시만 고양이 키는 사람 그리고 세 번도 안 키워나? 나 키워줬어 오케이 오케이 좋은데 갔을거야 그치 보고싶다 그치 근데 스트리버는 고양이가 나 왜요? 한 시간은 안 시켜줘 아 근데 막 컴퓨터 부수고 부르잖아 아 그거는 진짜 특이종 기행종 벽지 다 뜯고 막 기행종 기행종 그정도는 아닌 고양이 고양이 얌전함 어 고양이 그정도 아니에요 그냥 한 번도 안 켜봤어 화장실도 자동화장실 있거든 아아 그 뭔지 알아 약간 모래 같은 어 자동화장실에 자동식기 해가지고 디지털 고양이 음 딱 2년 1년만 좀 약간 응고발랄게 처음에? 처음 1년은 응고발랄게 한 번도 키워본적이 없어서 뭐라 그래야지 제어 컨트롤하기가 되게 어려운거같은 어려울거 같애 전혀 전혀 그리고 고양이도 그 나 집에 오면 퇴근하고 집에 오면 어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아 진짜? 응 그리고 나 회사하면은 나 올 때까지 엄마가 사진찍어서 보내거든 응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 현관문 앞에서 나만 나만 기다리고 있어 응 나가도 리클해 그러니까 정이 들고 나왕이서 아니 그 체아가 뭐 키우자는 말 안해? 아니 그게 됐어요 아 그래? 강아지? 우리도 큰일났어 이게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될 때 많이 걱정된다 음 우리의 마음보다는 몇살 몇살? 어? 몇살이야 어? 오래됐네? 응 강아지 이미 키우시는구나 아 응 자꾸 티비에 막 강아지 뭐 이렇게 하늘나라 갔다 이런거 나오면 응 크림이 제발 좋은것 좀 많이 먹이라고 응 이렇게 개하 어떻게 개하? 어이구 야 얘는 좀 물어 아 여기 갑자기 뻔한대 있네 꼬리를 막 어이구 간다 반가워서 아니야 언니 나 알아들일수 있겠어 감기하네 꺼지쇼야 여기 다리 벌려가지고 이거 까지쇼야 근데 강아지들도 있어 나 지나가니까 바로 앉아있래 응 근데 이제 수고기 끝났어 아 또 찼어 아 또 찼어 오 시작이야 아 너무 좋았는데 이놈의 찻거리 어 그래 인도있다 먹으러 가는거죠? 인도 있네 갔자 좋았는데 행복해 했는데 근데 길이 좁네 이럴수 남봉아 응 템포 살짝 올려야돼 오케이 안돼 아니 루시 형이야 하늘아 메르시 좀 해 제발 자 메르시? 승강 끝났어요 메르시 슈퍼점프 아무리 활약 없는데 춘장 어떻게 하냐고 아 맞네 아 발길이 모두를 살리겠어요 미친만요 아나로 바꿔 뚜껑이로 넌 지금 가게 됐다 돌격해 아 근데 여기는 차가 많이 오네요 그르네요 낫다 아나로 아까가 진짜 너무 레알이였어 큰 차 계속 다니고 이정가면 리얼 걸을 많아 그치 그러네 누가 자꾸 내 발을 밟는가 내 발 밟는건 소총님 밖에 없어야돼 근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휘찻길을 감시하는거 같아 이렇게 휘찻길을 잡고있어 어 어제 이런데서 왔다니까 맞아 근데 이거는 비교적 나은게 길이 길답게 나있잖아 근데 어제는 여기 나뭇잎 다 덮여가지고 길이 가려졌어 맞는 길이래요 그게 호주하는 길이 거긴 맞았어 근데 지금 다리 진짜 아픈데 짱좋아 뭔가 공기도 좋고 우리 오늘 1일차다 그래 네 오늘 이 감성은 1일차의 감성이야 내일도 함께한다면 난 대타냐 베스트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같은데 함께해준다면 난 도구하지 않을게 대타도 좋아 아 대타 아 대타 나는 씬 대타해준다면 막지 않을게 그 다음에 언니가 강력하게 대타해주겠다고 해서 방송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양보하는 게임 나와야돼 응 아 언니 괜찮아 아 괜찮은데 아 정말 괜찮은데 아 진짜 난 괜찮은데 하고 이제 바로 꿀 유성은 전 다시 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네 문시내가 문시내의 집 되게 좋고 어때 되게 깨끗해 진짜 안고 그리고 문시 되게 스윗해 맞아 되게 자상? 스윗? 어 되게 스윗해 약간 진짜 어떻게 보면 관전과 다른 인물? 되게 관전이야 룰지? 룰지는 롤만 안하면 모든 게임에서도 스윗한거 같은데? 뭐 딱히 롤말고 진심으로 화내는거 본적 없는거 같은데? 근데 문제는 문제는 룰지가 롤 유튜버라는거야 야 바람 계속하지 않아 근데 약간 차가 지나가진거 외바람도 외바람이 터졌어 아 그런 것도 했어? 자기 전에 팩 같은 거? 아직 안 했어. 뭐? 난 소풍이 해준 거 아직 안 했어. 뭐 아직 앞으로는 힘드니까? 아니 일단 기절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안 따갑더라고. 그럼 소풍이는 팩 또 했어요? 저는 야무지네. 야 야무지네. 그거 터지도 않았어. 아 저 제약은? 야무지네. 나 하나 달라고 했는데 우리 까먹어가지고 저 텄어요. 아니 그 오늘 가기 전에 미리 얘기하잖아. 아 근데 이미 터가지고 그냥 내추럴로 살기로 했어. 안돼 안돼. 지금이라도? 아니 이미 늦었어. 하지만 내일 그녀가 오는데? 아아악. 아아악. 그녀가 오는데? 피부를 곱게 해서 만나야지. 남자는 피부지. 아니 맨날 했는데 얼굴에 버진 펼치면 어떡해 잠깐만 그 정도는 아니야 잠시 여기서 안 돼 오늘은 해야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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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셔야 됩니다 예예 건너자고? 어 다리는 아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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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다 여기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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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야? 길이 없는데? 사람들한테 보고싶어? 어? 일단 건너야돼 어? 여기로 가야돼 건너 저쪽으로 가긴 해야돼 어? 일단 가볼까요? 어? 일자로 가야겠는데 이거는 무조건 일자도 아니고 거의 싱으로 가야돼 진짜에요? 진짜에요? 이거 진짜긴 해 봐봐요 오른쪽으로 가라고? 길을 잠깐 볼게 어 저쪽이 아니라? 어? 맞네 맞는데 어? 여기로 갈까 일단? 옆에 길이 있다고 나오는데? 아닌가? 아 아 옆에 뭐가 있네 건너읍시다 일단 와봐요 뭐야 찾아 찾아 야 뭐가 뭐가 길이 아냐 뭐가 있는거 아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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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맞는데 여기 어떻게 가는데 뭐야 와 아니 이거 여기로 갑시다 아니 저기 인도가 있는데요 나 인도가 끊겨 그래? 어 저거 아닌가? 아니 저기 여기잖아 저기잖아 아니 아니 인도가 있어 있는거 같아 있는거 같아 아 이리로 가자 건너지 말자 여긴 말이 안돼 네 안녕 에? 아 여기 대놓고 그냥 에? 어 여기 왼쪽은 저거 인도잖아 저기 어 아니 근데 저 네비새끼는 왜 저거 인도잖아 인도새끼? 응 인도 있자네 있어 있어 아 아 아 아 다리를 건너네 뭐 지가? 하 차 타고 했더니 몰랐거든 네 이렇게 걸어서 갈 수 있는게 이제 인도가 한쪽이 많은 분들이 많네 그니까 그니까 사인 참 많은걸 느끼고 왔네 흐흫 이게 한 번씩 그게 있어 우리가 한 7시간 정도 걸어가지고 축제에 도착을 해 근데 이게 택시 타면 3,40분 거리라는게 너무 현텀 정말 현텀 나 저길 저길도 좋았겠다 아 저거 완전 시국길이네 오 오 오 아 이제 오르막길이 싫어졌어 아 괜찮 괜찮 오르막길 끝났습니다 예이 서프라이즈입니다 예이 오 오 오 오 오 러나 형 가방 차에 두고 왔어요 너무 행복해요 지금 아까 가방매고 2시간 걸은 것 보다 내가 봤을 때 4시간 걷는게 더 안 힘드네 그냥 이 가방 없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너무 살만해 네 오늘 아마 논산에서 볼 것 같은데 논산 그 여러분들 논산 군입대가 월요일이죠 그래서 아마 숙소는 있을 것 같아가지고 월요일 이미 근데 숙소는 구해놔고 보셨던데 어 어 뭘 아니면 화 아니 목요일은 공익 그리고 또 뭐였더라 어 그게 요일마다 달라 네 요일마다 달라가지고 근데 이거 탑 아까 저 네비가 응 여기 자 반성이 야 이씨 이렇게 좋은길래 우리 저기 오른쪽으로 왔으면 진짜 그러니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오다인가 존나바려 없겠다 이거 와 진짜 개 깔끔하게 나있어 그냥 이거 도로 이거 인도 만든 사람이 이거 보면 진짜 개 답답할 거 같아 거기 왼쪽에 도도 있어요 논산 훈련소하고 논산 시내 벌어서 군입대항에 결산받았어요 옆 무대랑 그 거리 말하는 거구나 오케이 이왕 완료 여기서 어디지 여기서? 누나 여기서 어디야? 쭉 쭉 오늘 화요일이에요 오늘 화요일이야 누나 정신 차려 오늘 화요일이야 오늘 화요일이야 오늘 화요일이야 오늘 화요일이야 도울 수 있어 난 예에요 화요일이야 누나 충격이 컸구나 정말 신난다 오늘 화요일이야 그럼 언제야? 금요일까지야? 응 금요일날 마무리대회 뭔가 시원섭섭하겠다 빨리 끝나고 싶은데 끝나자마자 전주에서 바로 광주 넘어간 다음에 게임 존나 할거야 진짜 하룻밤 안자고 뒷풀이 안하고 진짜 안하고 매일매일이 뒷풀이야 우린 지금 소풍이 바로 아빠차 타고 바이 이미 정했어 이미 전주에서 창원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대충 해놨음 빨리 오늘 둘레를 벗어난 친구 전 이만 떠납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설정될 예정 방송에서 안 볼 예정 난 바로 게임할거야 이사하는거 아닌? 이사요 이사 아마 중순쯤에 딱 옮겨질 듯? 방음부스랑 세팅하고 넘어갈거라 돌아가자마자 방음부스 업체에 연락해서 돌려야겠어 방음부스가 없는 없어도 되는 쪽을 가보지 아 근데 이번에 가는게 아파트인거 같던데 아파트도 구조에 따라서 없어도 될 수 있어 아 그래? 아 근데 나는 이게 은근히 잠시만요 평상시에는 잔잔발인데 좀 뭐랄까 나도 모르게 흥분할 때가 있어서 필수긴 해 이렇게 해결말이 يرة 지민이 아 맞은 간장 먹고 창문 불씀 그래 너였구나 어 너 때문에 나온 말이었구나 나 틈은 알컬? 으하하 그러면 모모님은 내가 생각나게 배우고 아니여? 나는 건너자 건너자 예예예 인도있다 예예예 이번에 치스티벌 애니멀파이트 파티애니멀즈 그거 형 팀장이라매 신청해 내가 제일 못해 빨리 신청해 나 근데 나도 파티애니멀즈 벌레인데 아 미안한데 신청하더라도 강지버스 탈거야 강지 괴물이라니까 강지 춘향이 희나희나 뭐하는데 파티애니멀즈 옛날에 치스티벌이라서 폴가이즈하고 해봐 강지 그거 플레이 타임만 100시간 될까? 개잘 안돼 또라이 개잘 안돼 그거 뭔 게임이야? 동물 철권 약간 그런 느낌 러하님 잘해요 그거? 나 한번도 안해봤어 해봐 일단 순위 높은 사람 두 명 뽑고 한 명은 프리패스 팀장이 뽑는거 그래? 어 그런 느낌 어? 그럼 팀장이 처음부터 다 뽑는거 아니에요? 아니아니 예선선은 군대 아 거기서 이제 통과한 사람들이 들어오는거에요? 통과한 사람 이제 두 명이 들어오고 근데 이걸 어떻게 경기를 하는건지 모르겠어 나도 게임 구도로 몰라가지고 1대1로 하나? 그거 1대1은 아니고 8명 들어가서 하는거 아닌가? 어 근데 그 32명을 어떻게 도대체 분리했지? 어? A B C D 내조해가지고 조당 우승자 가리겠지 뭐 와 그런식으로? 어 아 빡신디? 아니면은 조당 1,2등 그 팀전을 2대2 2대2 해가지고 내 팀을 해 그래서 우승팀이 하나 나올거 아냐 그럼 각조마다 두 명씩 나오지 그래서 최종 결승전에서 또 8명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근데 이거는 거기서 최종 우승자를 그렇게 하겠지 뭐 진행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걸 정확하게 아직 설명을 근데 아마 내 말을 내가 말한 방식이 맞을듯? 러너닛도 PPT 해요? 해야죠 아 이게 PPT? 근데 알아보니까 효니만 인터뷰를 했었구만 아 다 알아냈어요? 인터뷰를 원하는 사람 들어와라 했는데 다 들어오는거야 이게 다 하는 분위기가 된거야 아 더러워 그래서 나 그때 따윤이 팀 신청했거든? 어 2시간 40분 기다렸어 약간 그 치즈식 페스티벌 자체 의도가 그거라서 뮤비 분들 어 약간 그거지 인재발굴 반가 monde 재밌어 형 재밌어 뭐니? Then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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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두 시간만 걸으면 됩니다 쪽지가 안 올 것 같은 2시간 남았습니다. 시간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제가 딱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8시쯤이야. 8시요? 금방이야. 금방이요. 금방이야. 그럼 무섭다는 마지막 3시간이 다 차오네. 네. 그럼 그때부터는 정신력이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지랄쇼 시작. 10분, 11분. 아직은 걸을만한데. 오늘은 달만요. 날씨도 좋아가지고. 맞아요. 추워 오히려? 와, 풍경도 좋고. 뭐고해. 와, 이거 한 번 보이드래. 어머, 이 미이는 뭐지? 아니 뭐, 저 여기서 내려요. 이 콕들은 뭐지? 근데 이 콕들은 뭐지? 근데 이 콕들은 뭐지? 너무 많이 들겠다. 많이 들어요. 맞음. 숙소비. 와, 숙소비 많이 들리지. 뭐, 식사비. 숙소비에. 맨날 식사비에. 이거 뭐 교통비 뭐. 교통비 뭐.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사전에 준비 옷이랑 신발만 해도 진짜 백단으로 깨죠. 장비들. 근데 왜 치즈가 안 터지지? 왼쪽으로 넘어가죠. 이 정도 말했으면 안 돼. 아 근데 알게 모르게 계속 쏴주고 계셔. 아 맞아요. 장난이에요. 아 형 좋았다. 그래도 이럴 때 타이밍 딱 만개. 아 아니에요. 아우 감사합니다. 만 원이야? 아 천 원이야. 아 이런 거 리액션이 좀 안 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천 원만 쏜다고. 천 원은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와 천 원이라고. 어 러치즈다. 어 러치즈인데요? 와 만 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 원 치즈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삼치즈야. 어? 자 1500원이야? 아 삼치즈는 1500원이어도 감사해야 돼. 이거는 포텐이 달라. 아 삼치즈야? 어. 삼치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때문에 아 오케이. 자 1000원이든 1500이든 감사하잖아? 그럼 알아서 긁 올려와 러시가. 어. 진짜 맛있어. 거기가. 왜냐면은 삼식이 쪽으로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반응 잘 해주면은 거기 다 와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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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티켓 아까 뭐야? 아 이거 티켓 아까 뭐야? 빨리 와 빨리 와. 아 봐봐 봐봐. 삼치즈 쏟아지잖아. 아유 삼치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아이고 만 원. 아 꼴라 치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근데. 내가 왼쪽에서 가볼게. 삼치즈가 아닌데 삼치즈인 척하는 사람도 있는 거 같아. 네. 내가 보니까. 그러면은 진짜 삼치즈들이 나오거든. 우리 이번에. 오빠가. 삼치즈. 삼치즈.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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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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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슨. 철봉 같은 거. 가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아뇨. 이거 벌면서 가야될 거 같아. 불러와봐. 불러와봐. 된거야? 아 폰이 깨는 게 아니고. 아퍼? 이건 우참 아니에요. 이건 우참 아니에요. 이건 우참 아니에요. 이건 우참 아니에요. 이건 때리고 싶어 때린 거 같은데. 이거 50파인건가? 이거 50파인건가? 넘어진 거 아니에요. 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닥에. 바닥에 무슨 이런 부스러기가 있어. 이런 부스러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철이 있었는데. 이걸 밟았는데. 이게. 그 뭐야. 한 지렛대 원리로. 올라오면서. 딱. 다리를 때려가지고. 그 정도. 근데. 사실 그 정도 아닌듯. 아니 뭐. 사고친 것처럼. 보일까봐. 사람들한테. 아. 저 앞에 저게 깨져 있었어요. 초에. 응. 이게 깨져 있었는데. 이걸 잘못. 이거 하다가. 깨져 있을만 하네.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인도가 이렇게 좁은데. 이렇게 있는 게 말이 안 돼. 이게. 망가져 있는 게. 이게. 마인크래프트 식으로 따지면. 나무를 가운데 심어놓고. 한 칸 한 칸밖에. 길을 안 내니까. 말도 안 내거든요. 최소한 세 칸 블럭 내가지고. 좀 길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저거 봐봐. 저거 없잖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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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y belg. 창. 오베arius. 오늘. 둘둘 두 분. стр. 바삭. cams. Contract S einem. Diana. 1 개나다. Ohh. 파달가요. 미쑤 마요법 너무 이해가 쉽다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진짜 내가 건축가면 이거 훈수 개 화려웠어 개 웃기다 모든 걸 게임에 아이고 또 만원 꼭 러치즈 감사합니다 러치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치즈가 모여서 저녁밥이 됩니다 밥도 먹을 수 있고요 또 이게 남봉이나 세공놈이나 다들 고생하고 있는데 소풍이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우리 걸은 지 얼마나 됐지? 어? 이리 와봐 아냐아냐 시윤씨 아직 멀었어 러치즈 구매 한참 남긴 했다 들어가야 돼 아이고 또 만 아이고 만치즈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러치즈는 일단 기본 바디가 만원이네 아이 이건 또 남촌이잖아 이너서 네 어디로 가야돼? 근데 이게 운단보도가 없어 운단보도인데요? 아 이거 그냥 건너도 되는거야? 차옵니다 빨리 가봅시다 네 어디 가야돼? 어? 이쪽으로 가면 될 듯?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또 마크식 비료법에 무릎 다치고 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죄송한데 네 네 지금 그만 쏘시고 악노릴때 쏘세요 하하하하 쿠키 벌어져요 아 또 그거 API요? 또 귀하죠 악옷 쿠키 네 이게 다 생명이죠 네 지금 딱 이 정도면 됐어요? 아 아 러너형 팬분들 내일 또 오셔도 되니까 아니 아니 내일 저 휴강인데 네 아 그니까요 내일 또 보러 오셔가지고 네 소중한 마음 하나하나 모아주신다면 또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 약간 어깨에 손 올린게 힘이 들어갔네 이거 뭐지? 어 형 지금 꽉꽉꽉 졌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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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위험하다 이게 어 개축다 이거 아 아 아 준비해 준비해 여기 준비해 아 아이고 러치즈 사만치즈원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이씨 이렇게까지 쏘는 거 바라지 않았잖아 감사합니다 사만을 쏴 야이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러너형 이따가 분식집 라면 꼭 먹일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악논때 쏘라니까 어 우리 저기 여기 하천 저기 자전거도로 같은데 어 저기로 갈래요 얌치즈 쏘면 부산으로 유 떠나나요 비굽니다 고맙 어 없어 없어 응 자전거도로가 걷기 좋으니까 공 infant 와 오 온다 오락오락오락오락오락오락오락 으으으으 Derivo가 간다!! 근데 원래 국토대장정이라면 이런 길 걸어야 하세요 이런 길 처음 보는 거 아니야? ㄱㄱㄱ 이름이 여전히 진짜지 이렇게 짜신지 아니 야 솔직히 어 왔는데 옆에 덤프트럭 지나가고 지름을 실은 거랑 레미콘트럭 지나가면서 걸었을 때 좀 뜨끔했어 아이씨 뭐지 이거 자칫 잘못하면 여전히 봉헌 취재 감사합니다 형 근데 오늘은 비교적 갓길 넓은 편이긴 해 아 그래? 좁을 때는 어 진짜 좁아가지고 한 번은 내 모자가 날아가지고 이거 막 그거 죽으러 막 도로에? 어 근데 도로 안쪽까지 안 들어갔어 아아 하하하하 야씨 오만치즈 아 오만치즈원 감사합니다 러치즈 아이구 아이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 웃어야지 그래도 러나영 팬분들이 형 체면 살려준다고 또 시원하게 써주시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이제 그 아 이게 월말이라 무리하셨다고 이제 당분간 안 쏘신다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아 내일 월초구나 아아 아 아 나도 얼마 안되지만 러치즈 아니 날이니 감사합니다 만치즈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만치즈 고맙습니다 돈이 이제 없대 치즈 아 이제 돈 치즈를 왜 와 여러분들 이렇게 싸주는 거 너무 감사한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부담되시니까 금방 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데 어 아 아 저희 그 러치즈 말씀드린거에요 딴치즈 말고 정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막 하하 하하 해주세요 소... 소총님 자동사냥 오지겠어 너 치즈 대신 꽃 치즈 하하 하하 유부남 확실하구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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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지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쿠는 달달하다 아유 또 이렇게 기살륜시고 고맙습니다 하하 하하 뭐야 저거 자동산이야 나 아유 감사합니다 야 얘 와 개 열심히 간다 뭔데 얘 아 제발 발지 마요 한 번 봐 남봉님 어 발지 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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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3만원 라치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살다살다 얘도 귀엽게 느껴진거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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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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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신기해서 어 신기해서 봤어 어 그런거 있잖아 쟤도 저렇게 열심히 걷는데 우리도 열심히 걷어야겠다 벌레치즈 벌레치즈는 뭐야 이 길 좋다 남봉완 선택 좋았다 나이스 이게 계곡 아니야? 하천 하류지역 같은데 여기 딱 보니까 12,000원 복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괜찮아 아 남봉님 구독자 맞나요? 왜왜왜왜 오른쪽 어? 어? 날아갔는데? 아니 너한테 왔어 뭔데요 뭔데요 뭔데요? 아 뭐 나방이요 그냥 아 나방이요? 나방은 아니고 좀 특이하게 생겼어 늘갑이요 뭐지? 버터풀 네임이었어 나 약간 송충이인 줄 알았어 송충이? 아까 귀여워했잖아요 송충이? 아까 귀여워했잖아요 네 송충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봉치즈 아 봉치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벽파가 없어 바람쥐 있을 것 같아 어머니 태진 나간다 어떠 소풍아 아까 잘 얘기했지? 딱 봄에 타임이 좋았지? 기가 막혔습니다 아유 기가 막혔습니다 역시 치즈는 어떻게 이제 악노릴 때는 못 쏘겠다는데 사람들이 미안하네 니가 지금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아니고? 오우씨 벌레 오우씨 오우씨 아 벌레 진짜 아 벌레 너무 싫어 아이고 러치즈 산만치즈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지디세요? 악노릴 때 쓸 돈 다 쓰고 갑니다 고생했어 악노릴 때 쓸 돈 다 쓰고 갔는데 형 고생했어 아 근데 은근히 그런 후원 그걸로 얻어가는 것보다 스스로 가꾸어가는 게 좀 더 재밌어 마이크트는 나도 그래가지고 아 형도 잘해 아 근데 이게 성취감 아 성취감이 달라 나는 엔더 거의 갈 때마다 다 털려있어 이번엔 좀 빨리 가보자 날개를 수선 달아가지고 몇 번을 내가 갈아내면 몇 번을 날라 들리는데 하하하하 화가 단단히 당겨 할 때마다 하하하하 솔직히 얘나 그 자랑이도 딱딱 빼야돼 딱딱 쳐내 시즈들 야 굉장히 무너뜨려 야 누가 보면 막 하는 잼민이 화 잔뜩 났음 지금 하하하 다이아 캘리로 가잖아 아니 무슨 주변 관산 다 털려있어 그건 나아잖아 아 진짜 그건 박종우야 아 박종우야? 어 종우였어? 하하 종우였구나 근데 종우는 뭐 하하하 화장실 가고 싶어지는데? 어 야 이 길 끝났다 이게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 땀이 안나니까 화장실이 마렵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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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죄의 피덕 치즈 드립니다 어 앞에 이거 실 곳이 나오나? 어 여기 저기 어 여기로 가도 되네? 아 봐봐야 할 듯 어 이게 지름길이네 이 봐봐 저 봐봐 저 봐봐 사람들한테 물어보는게 제일 빨라 어 여러분 도로로 가야 도로로 가야 안돼? 여기로 가면 안된대 안된다고? 어 그래? 지름길 아니야? 아냐아냐 왜? 이거는 길라잡이 말이 맞아 어 어 이럴때 역방향한거 맞아 되게 나을 듯 그니까 어? 가도 된데 가도 된데 아 봐봐 얘 가로질러길이라 아 아 손해라고 가면 살짝 아 여기로 가면? 아 이미 근데 손해보기 시작해버리네 아 이게 안전하고 좋잖아 응 한걸음에 손해도 용납할 수 없다 아 나 손해인 아니 난 언제부터 이렇게 손해를 아 오죽하면 손해볼까봐 산으로 갔겠어 어 어 어 아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화남 손해보면 아 아 일곱걸음 여기 뭔가 드라마에 나오는 자전거 타고 컵 이렇게 오는 약간 중고등학교 때 근데 이거 이거 조만해도 여기 조만해도 여기 조만해도 괜찮은거 아 난 근데 지금 발이 아픈거보다 내일이 더 무서워 나도 내일 알 엄청 걸릴거 같아 그치? 그치? 이 느낌 아 손해 치즈 너희들한테 오늘 구절해 있는거 아니야? 응 애기들이랑 가도 되는데 응 어 진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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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가는데요 3박 4일 3박 4일 아하 그러면 좀 진짜 힘들겠다 이거 근데 애기 침대로 들어오고 봐 우와 우와 비행기 타고요? 애기 침대 대여가 안 돼가지고 속상해 새아는 좋아하겠다 좋아하지 다음 코드는 내가 좀 들어야겠다 좋아해 이거 어 다음 코드 잃지 않아요 난 뭐야 하하하하 나는 너너니까 나는 너너니까 하하하 손해 아저씨 다시 불러와 하하하 아 몰랐네 게스트가 오늘 나였구나 하하하 어 여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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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랜만에 이렇게 약간 빗토대장 정도 다운 길 거의 처음임 아 진짜로? 빗전 일이나 코난이 있는 산장으로 가는 중인가요? 여기 좀 이렇게 그럼 맨날 이런 길을 다닌 게 아니라 막 차도 차도 한길 나무도 인도도 아니야 나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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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길 여러분 쉴 곳은 언제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 그러면 또 성수 한번 흩뿌려야겠다 나 대체 모자 왜 나 꼬은 거야? 바람이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나 나 나 모자는 쓸 일이 없어 어 1kg 아파하자는 싫어 오케이 오케이 아 그 정도는 내 방관계에 꽂혀주지 저기서 가로질러 가자 정력 광화 무조건 가로질러 가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 끝이 약간 헤레네 아 그러네 이 갬성은 그가 힐이 없어 보여 그리고 아예 이럴 수가 없어서 집 손에 계산해 개 손에야 개 손에야 오늘 해를 본 적이 없어 맞아요 구름에 다 갈아줬어 구름에 다 갈아줬어 안 보여 안 보여 구름에 다 갈아줬어 어제는 비가 왔고 오늘 정도가 갔는데 사실 걷기에는 제일 좋은데 제일 좋지 너무 좋은데 해도 안 나오고 거울 땐 너무 힘들었겠다 완전 완전 힘들어 주말에 진짜 힘들어 지금은 너무 좋은데 진짜 이 바람과 이 해 없는 하하 길이 좋아 뭔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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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서울보다 해가 늦게 떨어져 여기가 서울보다 해가 늦게 떨어져 일곱시에 떨어져 서울보다 여기가 해가 늦게 떨어져 어 일곱시에 떨어져 세종은 세종은 일곱시 외웠어 내 다리는 오토인 게 분명해 지금 이제 다음 휴식 때 일어나지 못할 거야 하하하 정말 강한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돼 하하하 딱 이 한 시간 남았을 그 타이밍 휴식 시간 다음 턴이 한 시간 남은 턴인가? 어? 어? 그래요? 우리가 템포 잘 높이고 하고 있어서 아니 나 솔직히 어제가 더 힘들었어 응 아 어제는 아 어제 산 타고 나니까 그냥 정신 나갈 것 같던데 솔직히 이 정도? 할만해 할만해 굿? 공식 국토를 쓰러나면서 살 좀 빠졌나요? 살이 빠지는지는 모르겠고 체격이 좋아지고 있다 했드나? 체력? 저는요? 뭐 응? 저는요? 어 꽃 한 송이? 아니 살이 빠졌냐고 하하하 그거는 제가 모르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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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간 무슨 매크로마냥 툭 걸리면 꽃 한 송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꽃 한 송이 야래야래 어 진짜 당신 거의 줄기 세포 같아 아 뭔 소리야 이거는 우리 인류의 미래 아 진짜 무슨 약간 매크로마냥 나오는구나 하하하 이거 지금 다리가 튼실해지고 있어 응응응응응 남자는 하체지 힘이 있어야지 지방이 빠지고 있을걸요 지방이 타고있나 보다 그니까요 원래 기계는 아까 빵도 못 먹은 거 아니야 아 그렇긴 해 누나 나 지금도 먹고 싶어서 참고 있어 이거 다 태우려면 두 배 더 걸어야 돼 오늘 저녁은 뭐 많으겠어요 난 진짜 아무것 같아 근데 어제 뭐 먹었지 아니 김치찌개 만 아니면 한ấy 어제 칼국수 오늘 김치찌개 아 칼국수 먹었구나 칼국수 먹고 먹었으면 밤 배고프지 않나? 칼국수를 좀 많이 먹었어요 쭈꾸미 볶음에 밥 볶아 먹었어요 거기 맛있더라 진짜 여기에서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왼쪽으로요? 손에 그만 왜냐면 길이 아예 나뉘어져 왼쪽 왼쪽 우리 지금 한 30분 걸었나? 네 고맙습니다 저예요? 그 정도인가? 왼쪽 직진 얼마 안 걸은 것 같아 카페에서 많이 쉬어 저분 되게 차단한 일이잖아 어? 잠깐만 시청자분이신가 저하중분이? 아까부터 전화하면서 계속 쫓아오거든요 지금 전화에 도착하면서 우리 방송 듣고 있는 거 아니야? 형 그걸 우리 연예인병이라고 해 사람들 그 정도로 환관하지 않아 사연 한번 찍어드릴까요? 나 그 정도 아냐 맞아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아 예 같이 찍으려다가 저만 찍으려고요 저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날파리 꼭 이 시골 가면 날파리 군단이 있어 한 100마리 정도가 뭉쳐가지고 지들끼리 토네이도 만들고 날파리 날파리 특히 강 근처에 날파리들이 제일 많아 맞아 맞아 물에 다 앓아가지고 야 근데 지금 딱 모기도 없고 시계 잘 정했네 응 오랫동안으로 예 여기서 조금만 더 시간 지나면 모기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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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 엄청 많잖아 장마철 온다? 오우 지금 좋아해 지금 아니면 딱 가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오 다시 좋은 인도가 왔다 와 집들이 너무 예쁜데? 이거 마인크래프트에서 지우고 마크집 야 이런 시골에서 야 이건 지금 진짜 살아보고 싶긴 하다 이렇게 집집고 마당에 약간 마크집 콜렉션 왼쪽? 길 건너? 길 건너라고요? 길 건너? 건너야 될 듯 아 내 좀더 옆에 아 왼쪽에 아 왼쪽에 근데 그럼 안해볼 수 있나요? 네 저 화장실 마려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급하거든요 아 배민해요 그냥 직진하라는데? 아 존나 났네 아 아 근데 가 빈대 외교모 예민하게 굴 뒤에 오줌폰은 어디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거의 20분 참음 아 20분 참았다고요? 오케이 30분까지 가보나 오케이 오케이 정력 마구마구 강화중 띵 띵 띵 또로롱 아아 그래 난 1시간까지는 가능해 참는 거 2시간부터는 좀 힘들어 그때부터는 그때부터는 고통이 시작돼 어 약간 인간의 존엄성을 살짝 버리고 싶어진달까? 아 아니 그 마려울 때까지만 해도 괜찮거든요 네 근데 한번 그 타이밍이 나와요 말려 올라간다라는 느낌 받으면서 갑자기 고통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아픔이 된대 어 그게 일단 약간 빡셈 진짜 아 최근에 그 고통 느꼈습니다 저는 아 진짜요? 아 혹시 그 맥주? 아 맥주 사건 맥주 사건 그때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얼굴 피 나오는 거 아닌가?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나도 그런 경험 많이 했어 배출을 할 때 아 이거 약간 피가 나오지 않을까? 진짜 와 이거는 폭탄이다 뿌웅 우와 변기 뚫리는 거 아냐? 우와 오오오오 진짜 진짜 그 정도 속도로 뿜어져 나옴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아니 되게 예쁘다 이거 마크 집 같아 전부 이거 마크 집 같아 전부 이거 예쁘다고요? 저 집 아 오오 저기는 진짜 마크 집 같다 그러니까 검정 색깔 저거 그 지금 콘크리트로 지은 집 마크 콘크리트 검정 색깔 흰색깔 아 아 알죠 알죠 마육법 확실하네 진짜 너무맣게 돼가지고 네 저희는 검정색 콘크리트 어 그리고 안쪽은 석영 그리고 앞에는 돌 구운 돌 해가지고 쓱싹 됐구요 어 담장은 석재벽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위쪽은 매끄러운 돌 밤블럭을 얹어가지고 어 약간 디테일을 살려줬구요 연산 대추가 유명하다고 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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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잖아 연산 대추가 유명하다고 연산 대추가 유명하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아 아직도 연산 연산 대추가 대추야 건축이 이쁘게 됐네 응 진짜 좋아 저 약간 트럭에 올라타가지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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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먼저 갈게 고생해 진짜 술 오네 왜 와 어 술 다리가 약간 오토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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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하고 난 다음이 진짜입니다 갑자기 뭐 다리가 좀 이상함이 감지될거에요 맞습니다 약간 나 약간 다리가 말은 안된데 내가 봤을 때 다리가 아픈건 괜찮은데 발바닥 아플때가 좀 진짜입니다 아 맞긴 해 나 지금 허벅이 터질거 같은데 어라? 전방에 119? 아 저기 들려서 화장실 갔다 가야겠다 아니요 더 참자 아 못참아요 못참아요 아파요 한 번 한 번 급하요 네 많이 급한데요 너무 빠른데요 이게 오래참았대 네? 네? 아니 아니요 작은거요 작은건데 지금 폭포 뿜기 직전이에요 진짜로 이 소리도 지금 빠른데요 아니 근데 나 풍디 줄던면 괜찮 아시죠 저 많이 온거 없잖아 말 안하는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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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몇푸도 한번 부터워가지고 하하하하 어 저 단 한번도 제가 그 화장실 간다는 말 안했는데 이 정도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실거에요 하하하하 남봉이 혼자가지고 하하하하 남봉아 119에 말씀 드려봐 남봉이 창백해지는거 같은데 어? 아 119 화장실이 된대 어 그니까 어 우리 119에서 쉬고가 요 앞에서 아 뭐 쉬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잠깐만 저 화장실만 빨리 갔다올게요 아니 진짜 겹은가봐 눈에 초점을 잃었어 눈에 초점을 잃었어 아니 걸음 개빨라 아니 걸음 개빨라 지금 빨리 가야돼 다시 나 또 갈까 싹이 3차전 아 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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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조 온치가 하얀급 소봉호스급이에요 지금 온치가 하얀급 막말로 제가 같이 출동하잖아요 불 진짜 하나 끕니다 산불까지 꺼요 진짜로 레전드 태극입니다 지금 레전드 레전드 태극씨 UP 으흐흠 으흐흐흠 지금 영화에서 나오잖아 오 besteht 오디니 오디니 발사 직전 저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형아 여기 춘전기를 내가 내가 나도 갈래 응 잠깐만요 뭐라 그럴꺼에 저희 쿠킹대장전문인데 폭포가 진짜 폭포 나오기 3초전인데 제발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쿠킹대장전문조 혹시 화장실 한 번 가시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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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급한가 봐 여기 좀 앉아와도 될까요? 그럼요 누워주세요 누워도 돼요? 감사합니다 응 뭐야 나도 가고싶은데 조끼같은거 없어요? 저희 경광봉이랑 함께 있어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며칠이나 걸렸어요? 지금이 11차인가? 잠은 그럼 어떻게 자요? 숙소 근처에 아무 때나 가서 자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단하다 2층에 올라가면 화장실 또 있어요 많이 급했나봐요 왜요? 지금 화장실 하난데 남분이 들어가서 못들어졌어요 대학생이에요? 아니요 저 그 30대 초반 아니요 저 29이에요 안전을 위해 매달 휴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 대학생 같아 보인다 너무 어려보인다 그쵸?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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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여기 좋은 곳이네요 여기 처음 왔는데 참 좋은 곳이야 날씨도 좋고 하하하하 밤에는 야구하면 조끼 같은 거 입어야 돼 그때 입던데 저희는 밤에 안 다녀요 야근하고 계신 거예요? 아 힘드시겠다 지금 잠깐 직장 쉬는 타임인 거예요? 아 저희는 방송을 해가지고 아 예쁘다 네 그런 라이브방송 라이브방송 켜고 걸어다니고 있어요 뭐에요 채널 뭐해요? 구경해야겠다 매번 바뀌어 매번 바뀌긴 하는데 유튜브로도 볼 수 있으세요 제목 뭐라고 써야돼요? 소풍완이랑 서세범 치면 나와요 서세범 그럼 이렇게 다듬면 어떻게 부서는 거예요? 저랑 여기는 게스트고요 재미있어 게스트고 게스트로 왔고 나머지 3명이 고정 맞아요 아니 남봉이 유튜브 안 한대 네이버 치즈직에 검색 가능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남봉이 유튜브를 안 하셔가지고 얘기 안 한 거예요 소방관 누님 발바닥 물집 테이핑 좀 휴 편안해 보여요 나 소방서를 여기 처음 들어갔어요 저도 처음 와봐요 여기는 이제 소방서이긴 한데 논산소방서에 있는 지점 느낌 있죠 은행도 어디든지 연산 지점 여기 내 네이버 직원입니다 여기 내 네이버 직원입니다 안에 더 계시구나 몇 시까지 하세요 그러면? 24시간에 이제 교대로 그냥 힘드시겠다 아침에 출근해서요? 내일까지 내일까지요? 네 안 자고요? 아니 중간중간에 네 중간중간에 숙소가 있어서 이게 진짜 한 번씩 와 대박이다 우리 지척경이 소방관을 줘요 잘 알겠네 피곤하시겠다 아 고양이가 있네 저기 고양이 보고 있어도 돼요 지금 쉬고 있으니까 다리 아파서 움직이기 싫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걸으러 가야 되단 말이에요 그렇지 힘들어요 구급대 감량관님 저희 저희 논산 쪽 일단 오늘은 논산 쪽 가고 있고 목적지는 전주요 전주 가고 있어요 전주 가고 있어요 마지막에 전주 딱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소방관님이랑 이렇게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요 맞아요 너무 약간 좀 신기해요 맞아요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맞아요 기회 없어야지 소방관님이랑 파이팅 만나면 안 되지 아 그렇지 네 멋있어요 그니까요 짱멋있어요 놀이랑 갖고 다녀요? 아 네 저희 너 편 좀 빌려도 될까요? 맞아요 러너님은 애 둘 아빠인데 어? 괜찮아요 네네 왜냐면 저희 진짜 은근히 많이 쉬면서 가고 있어가지고 저희 그러니까 국토 대장정이 아니라 방송체는 국토 어슬럼으로 했어요 약간 어슬럼으로 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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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가지고 시청자 만 5천명이 다들 감사하네요 지금 그래서 생방송 중인데 만 5천명 계시거든요 이 사람들 발바닥에 불났어요 불 좀 꺼주세요 우리 얼굴 보이는 건 아니에요 저희 얼굴만 보겠어요 저희 얼굴만 보겠어요 신기하죠 근데 어 네 서로가 신기한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막 거친 거 아 팔짚거리들이 그렇게 없어요 아니 저는 이렇게 오래 걷는 게 사실 처음이거든요 근데 하루에 20킬로만 걸었는데도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물집 잡혀요 슬퍼 다 되었나? 이거 근데 거시기에요? 거시기?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차례차례 가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게 주 남자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아 보통 1층은 남자들이 거의 많습니다 아 여기 3층도 있거든요 아 3층도 있어요? 음 1층도 그럼 써도 되는 거죠? 1층? 네 그럼요 써도 되는데 이제 조금 불편하지 남자들만 계속 오래 써가지고 아 괜찮나요? 이렇게 쓰시는 거 상관은 없는데 이제 나는 여기 여기 여성분들이 불편할까봐 2층 가라고 했었는데 아 2층 가라고 가셨어요? 아니요 1층 갔어요 제가 오늘 엄마가 자신이 없었어요 네 쉬었다가 일어날 때가 문제집니다 저희 지금 푹 쉬고 있어요 저희 때문에 혹시 여기 계신 거예요? 어 네네 아 아니 아니 아직 앉아있어요 우리 걸어도 돼 바람도 쐬시고 하시니까 우리 지금 여기 운동하고 있었어 아 나 뭐 살짝 가고 싶은데 2층 가까워 내가 지금 가까울까? 들어갈 때 불 켜고 가면 돼 나 다리에 완전 기스 났어 그거요? 아까 그거 어 기스 났어? 어 스트레치 봤어? 어 봤어 그 어 어 런어영이 이따 호흡해준대 그 약 발라야 되는 주준이야 어 한번 보여주고 올게 여기서 여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어 약이 쓰실 수도 있던데 여보 나 영차 아 아 충전됐더니 이게 체력이 돌아왔어요 음 시원했어요? 아 폭포 하나 만들었어요 아 여기 소방관 분들한테 죄송스러운 게 변기 하나 뚫려 버렸네 하나 물어드려야 되나 이거 그거 알죠 그렇게 마려웠어요? 네 에 아 뭐 언제부터 마려웠던거지 갑자기 확 땡기기 시작하더니 아 아 다행입니다 그럼 비상 걸릴까봐 걱정했는데 소변기 깨졌다고 변상하시래요 남자 소변기 보면 팔이 한 마리 있는 거 알죠? 벌레 모양 있던데? 벌레 모양이 없었는데 제가 하나 만들어 드렸다 뭐야? 소품이 어딨어? 화장실 화장실에 남녀 분 아시죠? 기물 파손으로 몰라고 하면 어떡하지 검색하고 계셔 어디서 시지직을 말씀드릴까? 시지직 논산에 사는데 남봉님 땜에 약간 흔들렸네요 아 고맨 말 뱉어 야이씨 한수도 이어져 있는 옆집 지금 역류했다고 신고 들어온 ㅇㅇ 여기 우루과이인데 온천 터졌다 옆으로 왔잖아 이제 몇 시간 남았죠? 한 시간 반 아 그 시간 왔네 확실히 어차피 딱 한 시간 반 그 말 시간 어 응 진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시간도 겁나 안 가고 애보기보다 어슬렁이 개꿀 같으면 개추 난 솔직히 육아보다 이해 난 거 흐흫 흐흫 아 그건 인정 발바닥 드레싱 물어보자 근데 우린 오늘 하루 치다 그렇지 하루 치니까 어 맞지 계속하면 힘들지 발바닥 드레싱? 누가 드레싱 필요해? 발바닥 아파요? 누가 종아리 아픈가 봐 종아리? 난 이미 진작 여동시간 전 난 이미 밥 먹을 때부터 아파 아? 어 흫 진짜 이제 시작된다 아까 무슨 육아를 지옥으로 만든 미디어 탓이라더니 힘들긴 해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이것도 미디어입니다 흐흫 굳이 따진 것도 영상 미디어예요 근데 남봉님 발이 되게 스키니하다 그치? 어 러너님 애들 몇 살이에요? 네 저 무릎까지는 얇고 허벅지부터는 좀 두껍고 엘스 아까 큰 차 다니던 도로로 걸어가는 구간이 남았던데 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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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혀줘 마테 구다살 그게 뭐야? 마카세로 그건 뭐야? 이거를 썩 제타이쿠로스 왜 충전이 안되고 있었지? 왜냐면 짐벌만 충전하고 있었을걸? 아까 100%여가지고 이렇게 됐나? 안되는거야 어 이거 애완 돌같이 생겼다 갑시다 맞아 이거 파는 돌을 냅둔 돌 귀여운거 봐라 쟤보다 이게 귀여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 네 우린 결국 다섯 방 다 하다 해서 간건가? 응 아 근데 이렇게 한번 갔어야지 아 근데 너무 깨끗해서 좋다 아 두 방 더 아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처음 와봐 근데 나 아까 급함을 느꼈어 남북팀에 아 진짜 급했어 고통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거 나왔나요? 어떤가야? 그거 안전봉 나왔나요? 그럼요 이제 곧 있으면 킬겁니다 앗 눈뽕 이거 이제 이렇게 할거에요 들깨가 나오더라 헛 내가 맨 앞으로 가야겠군 남북팀이 돈까스 먹고 온거 같은데 저런거죠? 돈까스 이건데요? 아 오르막길 아 오르막길 오르막길 개 싫어 저기에 논산역을 가나봐 어 저기도 쌓여있어 전주라고 61키로 오 8키로 오 8키로 8키로나 걸어왔어 우리가? 오늘 게스트 두 분 사기나요? 논산은 논산은 8키로 남았대 얼마 안 남았네 한 1시간 반 30분 야간에 몸 때리면 오늘 전주 도착하겠는데? 한 시간 30분 그럼 그럼 내일부터 게임할 수 있는거 아니야? 오늘 찍고 내일부터 게임가죠 나도 오버워치 대전 나도 오버워치 대전 나도 오버워치 대전 아 오리사 너프했는데 왜? 네? 너무 사기라서요 오리사가 뭐가 사기인데? 네? 개사기긴 했어요 누나 오리사 개사기야 저 처음하는데 다 털어먹었거든요 이런놈들 때문에 너프 되는거임 난 옛날부터 오리사했는데 아무도 안할때도 했는데 내가 걔 먼저 좋아했는데 어 차차차 가나와요 여러분 프로씬에서도 오리사밖에 안나온대요 아하 너 엄청 많아 너 심지어 짖는데 엄청 고칠게 돼 칸칸칸칸 칸칸칸 어 아직 1시간까지 더 걸어야 한다고? 예의 금방이요 금방이야 근데 금들가디야 어? 어? 나일도 그럼 아무튼 어쩔수 없든 아니 근데 진짜 아 형 진짜 꼭 한번 하자 진짜 남봉아 남자 버전하자 야 진짜 나 내일 결혼 일정 없었으면 누나랑 여기서 하룻밤 쪄고, 하루 쪄게 한진님 보고싶어서 양식 가진 놈들이 더해요 이 세상은 질투디은 견제디은 벌써부터 견제디은 대소리하니까 개가 짖잖아요 근데 그 시강이긴 하다 그쵸? 잘 보여요 대전 논산 부여 계룡 계룡? 잠깐만 계룡 우리 온데 아니야? 계룡에서 우리가 왔으니 우린 오른쪽으로 갑시다 근데 어떻게 동선이 이렇게 되는거지? 우린 뒤로 왔는데? 이게 맞아? 아니 뒤가 계룡이어야 되는거 아니야? 의심지은 네이버 믿어 지그자 탔어요? 차온다! 붙어! 안 되겠어요 조금만 더 쉬하시면 저는 녀석을 익히고 여기 맨 뒤에서 오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거 옆방향이라 앞이 켜야되는거 아니야? 앞에도 있습니다 옆방향입니다 안전아줌마입니다 근데 어두울때도 걸은적이 있을까? 있어요 있어요 진짜 어두울때도 걸어줬어 왜 아무것도 안보여어 왜냐면 내일이 너무 힘든 남편인데 조금이라도 더 걸어야 되는거 이득교환 좀 체력 남았을때 걸어두려고 9시인가? 그때부터 한 1시간 좀 넘게 걸었을거에요 우리가 오늘 몇키로지? 저희가 오늘 20키로 19키로인가 20키로 19는 아니었고 20 네 내일도 원래 19였는데 1키로 늘어서 20 지금 7시인데 아직 갔네 미안합니다 19키로라고 해놓고 20키로가 됐어요 근데 한객님은 누구와 연이 있어? 한객님이 아 저랑은 연이 생길 예정이구요 아 그렇구나 네 모르겠네 이래놓고 내일 한객님 오잖아 한마디도 못하 그러면 형 그거 약간 찐특인데 내가 대놓고 껄떡거리겠어? 아니 그게 아니야 비호감 미안한데 그러면 갑자기 의문에 남성이 다가왔어 나한테 칼 꽂아도 합법이야 뭔 소리야 꼴뚝봉 뭐야 조심 오우 위험해 포너라 포너라 빨리 빨리 가야돼 이걸 일자고 가는거 포너라 포너라 빨리 여기 나가야 돼 네 포너라 날씨가 하루종일 똑같지? 그러게 근데 추워 추워 응 나 못 버릇줄 알았지 어 허리 아프세요? 내일 남봉이 말고 공원은 온다는게 맞나요? 나 사기결혼가 형 결혼하고 나서 병원을 가서 찍었는데 갑자기 의사님이 이건 할머니 허리 생각보다 이거 많이 걷는게 허리 건강 자체는 좋아서 어? 이거 카프라이어 바나나 꽃길까라 야 누가 바나나 꽃길까라 아 아 발견했으면 바로 미끄러지는건데 아 아 방송 하나 놓쳤다 여기서 횡단보도를 여기서 잘 가야겠네요 인도가 있는거 같은데요? 예 근데 확실한거 오른쪽이야 아 오른쪽으로 왼쪽 계룡은 아닌 오른쪽 저기 횡단보도에서 건넙시다요 예 에에이 예 나도 본거냐고 눈에 안좋았어 지금 아까 20 몇프로 했는데 34 프로 근데 왼쪽 길이 700m 앞에요 안전한 색길이 생긴다는데요? 왼쪽에? 진짜요? 사가지 않나요? 우ие 우리 오른쪽으로 가야 돼 spark HBB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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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빠 빨간불 흰색 배가 없네 릴로 따라오십쇼 어 건너야겠다 지금 잠깐만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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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길로 가면 위험한 이들이 연속이라는 거고 왼쪽 길로 가면 안전한 새끼리 나온다는데 어? 왼쪽? 새끼야? 저거 오르막길이 새끼인가? 아냐 왼쪽은 아 여기? 근데 우리 오늘 그런식으로 손에 너무 많이 부어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거짓말 지고 40분은 더 어려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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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안돼 일로 쭉 가야 목적지가 나와 일로 가면은 말이 안돼 너무 너무 돌아다 이제 그냥 가자 이거 진짜 너무 시청자 말 듣다가 오늘 우리 40분 더 걸었어 오케이 오케이 이제는 안돼 왜냐면 어차피 또 위험한 길 또 나올텐데 이거보다 더 늦게 도착한다? 말도 안돼 더 위험 네 아니 왜냐면 이제 약간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게 길이 존나 흘러나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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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론상 지도보면은 길이 있다고 나와있긴 한데 어디? 대박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길이 이쁜거잖아 해석이 빈틈이 있으니까 있다고는 하는데 봐야할 듯 아 여기 길이? 아 또 코너 살짝 되어있는걸 돌아봐야 알았죠 노반포즈카 와 진짜 이제 어두워지네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어두워지지 일곱시가 되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아아 근데 화면에는 되게 밝게 나오네 응 근데 이게 또 다시 그 이것만 밝고 그 이것만 밝고 100만으로 하면 더 밝고 이렇게 하면 약간 어둡더라구 1배만 약간 밝고 1배만 약간 밝고 실제로는 좀 더 어두워 고우 그냥 가겠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해서 뭐 더 안전한 길이다 뭐다 해서 오늘 너무 더 많이 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사실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남아야되는데 지금 1시간 36분 남아서 저도 오늘 다 딴 데로 가자는거 다 갔긴 했어요 10일간 근데 이제 이 이상해지면 진짜 위험해요 화면은 밝아 보이겠지만 물론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판단을 해야돼 내가 어떻게 할건지 안그러면 채팅해서 계속 싸울거니까 1일acious 3 кон중 1열로 1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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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렌로 2렌로 지금 여기 현장에 있는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여러분이 틀렸다는 뜻은 아니야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 만약에 여기를 그 안전한 길로 가고 난 이후에 다시는 이런 길이 없다 이러면 그걸로 가겠어 근데 그게 아니면 어쩔 수 없어 가야돼 모든 결정은 현장에서 하는 게 맞아 나중에 하고 난las 1등 그럼 뭐… 어머 어머ian ! 보기만 하면은 좀? 여기서 봐 하나 이제 여기부터 진짜 1년로 가야겠다 정연아 그거 줘봐 내가 드릴게 아니야 아니야 진짜 괜찮아 아니 나 얘기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진짜 괜찮아 응? 나 안 힘든데 그게? 어 나도 괜찮아 근데 여기 좀 위험할 수 있어서 좀 말 안 하면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막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도는 아닌 게 이만큼이네요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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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에서는 조심합시다 스파묘요 연목 설치 스파묘 연목 설치 여기 일렬로 가야 내가 뭐 어쩔 수가 없어 여기 진짜 완전 잘못하면 굳히는 건가 되듯 1인 도대성경이 다시 시작되는 이런 길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1시간 반 남았어요 1시간 반 1시간 9분 남았어요 일로 가니까 1시간 9분 됐다 1시간 9분? 아까 저쪽으로 가려고 할 때 내가 보니까 1시간 42분 나오더라고 이쪽은 1시간 9분 30분 정도 단축이야 30분 정도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 미안하다 4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2시간 1시간 더 2시간 7시간 음..냄새다 그니까! 냄새 좋다 옛날에 소방풍이 주로 그때 이런.. 아카시아풍이 많잖아 옛날에 풍경때 이런거 아카시아풍이 우리의 면역력을 책임져주던 아카시아풍 지금 우츄 소풍 언니의 남봉 하이리즈 옛날에 좀 대낭만이었지 우리 때 어.. 막..그 뭐야 이제 생각해보면 뽑기에서 뽑아오는 그 과자 아..그 안에 온갖 벌레가 다 살지 않았을까? 다 살지 대놓고 과자.. 우리 면역력을 강화시켜올지 모르는게 약이었어 이런 풀로 한다 안한다 한다 안한다 하고 아하하하 그치 아아 좋아한다 안한다 안한다 사랑한다 안한다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불량식품도 엄청 막 100원짜리 요즘에도 있나? 어? 진짜 잘 안 돼 어 너무 나이지 요즘의 불량식품 어 맞냐고? 어 지금 불량식품 발 안먹는것 같은데 어허 니케바스 마이쮸? 아 마이쮸은 불량식품이라고 하기에는 약간은.. 파리볼? 파리볼? 너무 고급인데? 내가 말한 건 막 아폴로 아 아폴로로 그거 막 막 가둑돌 얼려 얼추 그런 거 막 얼려 얼추 치고? 둘 다 불량씩 거치고 꾀돌이! 뭐? 꾀돌이! 아 그런 거 없어 저거 맛있었는데 밭두렁 그런 거 없어 난 그런 거 먹으면 이빨 아파 우리는 그렇지 애들은 건강하니까 그거 먹다가 이빨 하나 뚝 아폴로는 요즘 천연 색소 이런 거도 나와 아 아직 있구나 밭두렁은 안 된다 이빨 다 나간다 뭔가 큰 소리 온다 흠 흠 흠 흠 흠 흠 이 길이 언제까지냐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순간 고민 좀 자고 갈까 너무 힘들어서? 액셀에 밟을 힘이 있을까 미안 미안 자고 갈까 한 고민할 바 밥 먹으면서 아니 이게 차로 가두는 거처럼 진짜 멀더라 어디나 어떻게 걸어왔다고 싶어 얼마나 걸려? 두 시간 반 걸렸어 두 시간 반? 어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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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열심히 달려줘 러너가 저기하거나 아니면 언니가 해야되면 쉬어야겠다 다 넣어서 해야지 다 넣어서 해야지 흠 얘네 올 때 불안한 공조를 다 해가지고 그냥 통장하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한 시간 남았습니다 진짜? 그 말 계속 들었던 말 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시간 남으면 슬슬 말이 없어지고 아픈 건 슬슬 올라오고 아픈 한 시간 남았다고 얘기했으니까 다녀서 아픈 거 같아 이거 기분 탓이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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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한 시간 동안 언니 다리가 아니야 그건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말고 갑자기 그 얘기 듣는 거 같아 미안하나 내 걸음에 리듬이 꾸리기 시작했어 이제 언니 다리에 연결을 끊어 아아 언니 다리가 아니라 생각해 이제 아 내 다리 아니지 어 오토 돌려 오토 돌려 마네킹 마늘킹이라 생각해 짱 용 다리라 생각해 짱 용 다리라 생각해 아아 아아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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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늦기 전에 가야지 내가 꼬마자동차 공공이 된 기분이야. 견뎌! 내가 차가 된 기분이야 지금. 견뎌! 왜? 뒤에서 남봉님이 이거 이렇게 흔들면서 가고 계시던데. 응. 남봉님이 뒤에서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근데 이 길을 한 시간 동안 더 가야 된다고? 어... 일단 여기서 조금 더 위로 가면 횡단보도 나오거든? 거기가 인도로 연결되는 걸지는 가봐야지 알 것 같아. 근데 조금 있으면 횡단보도 나와. 이게 가만히 그냥... 여기. 잠깐만 신발 좀 줄로. 어. 그러자. 잠깐만. 내가 할게. 아. 내가 할 게. 세 살 오는구나! 진짜예요. 소심이 온다. 렛머리 가면 나. 씨씨야. 씨야. 렛커 나오지. 와 씨 하하하하 왜? 낫도 낫도 진짜 무서운게 생겼어 갑자기 방송키니까 심박통 묶어주네 여보가 다리 아프니까 묶어주는거지 과정 아니야 다리 안아프면 안아프면 진짜 너무 멋있다 벌써 너무 멋있어 맨날 방송키고 살아야겠다 형 결혼하지 않았어? 이래도 되나? 이제 나 그만 묶어도 돼 가자 갑시다 조금만 힘냅시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형 이런 운전대 한다 진짜 잘한다 자고가 있다 자고가 있다 왜?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해 빨리 가야겠다 조금만 더 빨리 가죠 왜? 템포 올려 있었어 템포 올려 템포 올려 보리키테 국 썼어 누나 템포 올리는거 내 전문이야 빨리 조금만 가고 아니 괜찮아 진짜 괜찮아 로나야 걱정 안해도 돼 와 근데 진짜 이게 유부남이구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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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빨리 조금만 아니 아니야 괜찮아 진짜 제대로 놀아보자 아 정말 괜찮아 빨리 조금만 그리고 아니 아니야 아니야 진짜 괜찮아 이거 나중에 내가 그러면은 이 길 끝나면 줄게 위험하니까 터짐작전팀 파이팅 고지가 멀지 않았어요 조심해 조심해 이 길 끝나면 줄게 지금 여기 여기로 가자 어? 인도가 또 나온다 피곤해 보여요 아닌가 응 어? 후으으으읏 나보고 템포 올려 조금 더 가야 돼요 수으으으으으음 우린... 인도.. 인도로 안해 위험한 길 끝날 때까지 템포 단추려고 끄고 이 쪽으로라도 가자 아우 일단 가자 아우 일단 가자 이asta 오우 뭐야 여기 오 여기 안되겠다 어 여기 안되겠다 ط대급하라 틀어 틀어 거기 괜찮아? 왜? 호동이가 도로를 무서워해 그래서 빨리 가야 돼 최대한 빨리 가 이제 가다 보면 핸남보드 하나 나오는데 거기서 괜찮을 수는 같기도 하고 진짜 종목급은 영원한 난제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저분이가 옛날에 차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싸우자 좀 무서워하는 게 있는데 강아지한테 한 번 크게 불리는 애들이 강아지 조금만 거 봐도 무서워하는 그런 거 같은 비싼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일단 앞에 횡단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한 번 가야겠어요 근데 아예 이런 길을 전부 피해갈 순 없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고 이 정도면 좀 그래도 되게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나는 밤인 게 걱정인 거지 얼른 갈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얼른 갈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소 쪽으로 쭉 가세요 그래야 된 길이 좋아요 죄송한데 네이버 지도를 좀 따라갈게요 미안해요 그냥 네이버 지도 따라갈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혹시 루트 좀 도와주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 제 카페에 가입하시면 그 루트를 링크를 주시면 제가 그것만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그걸로 알려주면 하루 종일 그걸로만 따라가요 근데 오늘은 내가 받는데 없었어가지고 그냥 지금 네이버 지도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내가 봤는데 없었어가지고 아 걱정 마세요 빨리 가서 고기는 뭐든 국밥이든 뭐든 뜨끈하게 먹고 잠 좀 푹 자고 싶어요 어제 너무 늦게 자가지고 빨랫방을 다녀와가지고 말레가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더라구요 기다리면서도 막 오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좀 졸렸어 많이 아 근데 도포를 빨리 하려고 빨랫방 간건데 내가 너무 피곤했는지 도포만 빼고 빨래를 해갖고 오늘 아침 되도록 몰랐어 정신이 없었나봐 너무 그래서 도포만 빼고 다 빨래 했어요 전부 그래서 도포만 꼬질꼬질해 어쩔 수 없지 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여행 여행 횡단보도 나올 때까지 화이팅 할 수 있어요? 횡단보도 나올 때까지? 횡단보도 나올 때까지? 어 나 와도 이제 먹을 때까지는 어떻게 되지? 밥도 먹고 아 이거지 이러면서 먹거나 근데 생각보다 물이 잘 안맞는다 물 어 물 아까 러너가 6개 싸온게 약간 그렇게까지 가져올 필요는 없어 괜찮아요 근데 역시 준비성이 대단하다 내 다리가 어디갔지? 이제 더이상 그 다리는 언니 다리가 아니야 잊어 근데 다리를 두개 다 도착하고 왔어 그리고 언니 궁 모아야돼 도착 20분 전에 궁 모아서 입티를 겁나 넣어야돼 궁 모아서 입티를 겁나 넣어야돼 우리는 이런거 할말이 아니고 너는 열 번을 겪은거잖아 아 우리도 10일밖에 안되긴 했는데 노하우가 싸요 약간 한시간 남았을때 좀 조용해져 그러다가 이제 한 20분 15분 남잖아 갑자기 이제 아드레날린이 나와 너무 힘들고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아드레날린 나오면서 말도 안되는걸로 드립치고 막 그러면서 헛소리하면서 그냥 막 그렇게 하면서 도착하면은 기분 째지길래 약간 뭔가 똥깸 켜나간 느낌 그러다 마지막 밥 먹을때 아무 말도 안하고 밥 먹는거 아니야? 남봉님이 약간 밥 되게 많이 잘 드시거든 아 그럼 이제 가끔 채워야지 나 아까 그 음짤이 왜 그렇게 좋은지 알거같아 그치? 나랑 소봉이 음짤 어제 진짜 힘들긴 했어 산부터 타니까 그치 그치 산 때문에 어제 산을 타가지고 쇼컷 타가지고 어제 아까도 말했는데 성심당 빵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그 케익? 케익이라고 해야되나? 아래는 롤케익을 약간 짧게 자르고 위에는 그 위에 생크림을 올려가지고 딸기를 딱 올려놨어요 근데 아 불쌍 그 호텔을 가고 나니까 젓가락도 없고 숟가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거야 그래서 진짜 좀 슬프지만 아니 웃기지만 추하지만 손으로 퍼 먹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거야 그래서 나머지 하나를 남겨서 냉장고에 넣어놨어 아침에 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걸 갖고 들고 내려왔지 근데 아침밥을 먹는 방송을 해야되니까 이제 아 그래요 어 인도다 인도다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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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인도 아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인도 나왔어요 이제 인도 나왔어요 왜요? 너무 예쁘다 그래서 해가 확실히 졌어요 진짜요? 인도다 인도 아까봐 여기서 횡남보도를 건너라고 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게 건너편에도 인도인가? 아 이게 건너편 해도 인도인가? 이게 건너야될까 아니면 그냥 일로 건너지 말래요 아까 주유소까지 가라는 호수가 있었습니다 야 소개받고 있어 여긴 인도가 아니라 한국인들 깔깔 냉면 숯불고기 근데 나만 그래 아니 아침밥을 먹는 반찬가 그게 아까 너무 무거운 걸 메서 이렇게 빡 힘을 줘서 그래 진짜야 목 안에가 입이 막 아 그거 그걸 수도 있겠다 아까 도로에서 말을 너가 너무 많이 했어 그리고 거기서 계속 들이마셔서 그럴거야 너무 고생했어 노란빠르를 송아빠르로 간다고 대전팀 신사님이 말씀해주셨어 네 그러십니다 네 오늘 뭐 먹고 싶으세요? 점프가 좋아요 우리 가다가 그냥 호추인데 들어가다가 도착하고 나서 가야될텐데 차? 안그러면 퍼져버리거든 뭘 하고 나서 못하거든? 도착해서 언니 같이 사진을 이렇게 찍을거야 사진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영상에서 같이 이렇게 같이 성공이라서 점프하는거 있거든 점프가 돼? 안 될거 같은데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거죠 아 뭐야 또? 또 휴어어야 돼 우리 또 너야 또 휴어어야 돼 아 뭐야 건너편에 없나? 잠깐만 길 좀 한번 이거 진짜에요? 너무 크다 흠 건너편에도 없나? 아 이정도도 괜찮아 그래도 낙배 휴게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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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소 뭔데 저 앞에 휴게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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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소 휴게소다 휴게소 휴게소다 휴게소 50분? 50분? 아 50분 5분 짧은 후식 가능합니다 오케이 사진이요 그 정도 남았었긴 한데 나 한번 볼게요 50분 남았어요 50분 말도 안돼 일단 건너가라고 나오지 왜 자꾸? 일로 가도 되나? 여기로 갔다가 가자 건널 데가 없어 어 그래그래 일단 여기선 건너라고 나오는데 과외 1시간을 시작돼 버린거 왜 이렇게 자꾸 건너라고 나오지? 오오 뭐야 잠깐만 왜왜왜왜 손 꺼내시죠 아 그래? 아마도 건너가면 마을 한쪽 길로 안내하려고 하는 걸 거예요 아마도 건너가면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하게 꺼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더블 배럴을? 나 못 봤어 나 지도보느라고 아니 더블 배럴 더블 배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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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시간이 자꾸 늘어나지? 시간이 늘어난다고? 우리 길을 잘 못 탔나봐 어? 이게 무조건 저 건너가면 내하는 거예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건너도 돼요 여기서 건널게 있을 수 있는 거야 아 안 건너도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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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안 건너도 쪽이 층 가면 다시 저기에 이렇게 길이 없는 거 아니야? 아 있을 거야? 아 나 못 죽고 갔어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 다시 돌아가지마 야 마크 어딨어 계속 만들어봐 야 길 계속 만들어 이러고 어머 갑자기 너무 화면이 너무 어두운데? 엄청 어두워 이거 나중에 여기에 조명 있는 거 있잖아 별빵 있으면 다닐 텐데 아니야 그 시간까지 굳지 말아야지 그건 맞아 빨리 도착해야지 맞긴 해 무슨 얘기야 휴게소다 휴게소다 지금은 쇼크실 최고이긴 합니다 휴게소다 휴게소 화장실 있겠지? 화장실 가고 싶어? 네 계속 가 땀이 안 나니까 아 아 살짝 허리가 아픈 건가? 네 이게 편해졌구나 너무 그날이 편의점이 있구나 천국도 있다 우와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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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오 황산물 분식 황산물 편의점 차가 차를 나오는 곳에 막고 서 있는거야 대놓고 뭐지? 차가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더 있잖아 여기만 하고 있어 긁으면서 지나갔다고? 왜? 그래 우리 여기 아닐까? 그래 다른 사람이 그랬다는거지? 어 막막이네 아니 정말 네이버 지도대로 갔으면 마을길로 들어가는 거였는데 직진해서 이제 국도 길뿐임 아 다리야 아구 다리야 거기 앉아도 되겠지? 어 어 잠깐만 옆에 배터리저 같이 뺄게 아이고 이거 세 번인데 배터리저 빼줄래? 땡큐 고생했다 몇 프로지 지금? 배터리 57%입니다 어 많이 찼다 아 아 아 이거 어떻게 여기 눈뽕장 다 앉아 음 어떻게 이뻐요? 편안 여기 앉아 언니 여기 앉아 괜찮아 아 아 다리야 어 조금 힘드네 어 아니야 조금 힘든 거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늦어서 어떻게 하래? 앞으로 50분도 걸어가야 된다고? 앞으로 50분도 걸어가야 된다고? 어 화면 다시 쳐줄게 내빌처가 일단 차로는 몇 분 걸리는지 이거 마지막 휴지 있냐고요? 응 이거 마지막 휴지 마지막 휴지 이어야 할 때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조금 더 늦으면 눈동자밖에 안 보일 거 같아 맞아 아 50분 정도 남았어 50분을 걸어야 된다고? 응 우리 빨리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 진짜 이게 길이 좀 좋지 않다 이거 어떻게 안 보여? 보여? 이게? 인도가 근데 있는지 없는지는 안 보이는데 느낌이 응 여기랑 계속 비슷할 거 같아가지고 응 근데 이제 마을 역에 가까워지면 인도가 나오긴 할 거야 잠깐만 목적지가 어디에요? 목적지는요 저희 구적 우체국입니다 구적? 응 여기에 구적 우체국 우리가 지금 여기 응? 여기 어딨냐? 우리가 여기 있고 구적 우체국은 음 왜 가도 가도 아 원래는 여기서 3km를 더 걸었어야 되는데 그냥 농산역 빼고 야 나 차로 가면 3분이야 차로 가면 3분이야? 아 아 아 아 아니죠? 아니죠? 와 말도 안 돼 진짜 너무 잔인하잖아요 괜히 봤나 와 이거 너무하다 와 찬인해요 찬인해요 아 진짜 얼마 안 남았다 2.8kg이야 여보 2.8kg면 어 30분이면 갈 수 있어 내가 템포 잡아볼게 아 싫어 가보자 아니 이게 너무 힘들어 오히려 빨리 끝내는 게 나을 수 있다 근데 조심해야 돼 어 조심해야지 늦어가지고 이제 2.8kg이면 나 딱 등겨버린대 고등학교 때 가능함 2.8kg이면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어 그래? 어 진짜 얼마 안 남았어 가보자 응 가자 어딨어? 어디서 말하는 거야? 아 무서워 니코틴 그는 니코틴 화이팅 화이팅이야 어 그래도 얼굴이 보이긴 보이네요 여기는 빛이 있어서 아 음 으악 뭐 빛 같은 거 없어? 나 너무 한번도 안 드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니 여보는 안 들어야 돼 음 그러면 응 힘들어 괜찮아요 원래 안 돼 어 원래 안 돼 그거? 그거 여기다 달까? 네 오케이 오케이 내가 내가 홈이 홈이 있어가지고 홈이 말고 나 이거 얼굴 조명 아 조명? 어 조명할 겸 어 너무 어둡던데 제가 나가니까 아 조명 필요하세요? 네 조명 그 어떻게 핸드폰 조명이라도 이렇게 쏴드려야 해 조명하고 싶으면 그거 핸드폰으로 할까? 이렇게 하는 느낌 어 이거? 어 PC가 아니고 응 아 안돼요 이걸로 조명 쓰지 말고 차라리 은채봉님 그거 생각도 있죠 그거를 하나 해서 휴대폰으로 플래시로 하는 게 나을 수도 응 그래 알겠어 이거는 우리의 생명선이긴 해 어 어 맞아 맞아 그러면 안 돼 가자 자 빨리 가자 가세요 언니야 어 봐야 되지 않아? 어 케이게 뭘? 어 케이게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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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게요 어디갔어? 아 화사실 오케이 다 쐈대요 금방 나온대요 이거 뭐지 아니 손이 없어서 와 춥다 언니 안추워? 추워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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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채팅을 못 봤어가지고.. 왜? 아래에서 빛을 비추니 더욱더 부각되네요 왜왜왜? 너너님 남자다운 모습 멋있다에요 2.8kg? 2.8kg면 진짜 금방이야? 금방이다 근데 3분.. 여기가 안 막히고 차가 없고.. 하니깐 빠지는다고.. 고! 자 마지막 갑시다! 파이팅! 파이팅! 너 이제 종아리도 아프네? 응 종아리도 아플거야 진짜 아이고 호박지마 같은줄 알았어 오 내 종아리가.. 아 저는 솔직히 그렇게 크게 안힘들어요 내가 힘든거에 비하면 원래 하던 사람들은 더 힘들거라 하니! 기름이 싸다 그러게 기름이 싸네 여기 역시 유구남 잘생기셨네요 어 오케이 오케이 넉치즈 크크크크 오르마케이라고? 너무 늦어갖고 없쥬 다들 파이팅 응원합니다 너치즈커러 아빠 고맙습니다 어우 저렇게 하는데 이거 너무 비심네 그건 왜 호두 처음으로 소금장 안짠하죠? 내 손 돌리면서 안올라가는게 어디야? 한자네 자 갑시다 마지막 파이팅 갑시다 마지막입니다 토풍이는 뒤를 자기가 자꾸 책임지려고 해요 가방에 달려있으니까 내가 가방 달라고 그랬는데 절대 안줘 진짜 깜깜해져 그게 편하대요 화물 밀면서 거점까지 가는건 난이니 화이팅 아이고 꽃 치즈 5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꽃 치즈 5만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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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발가락이라는데도 있구나 그르르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 왜 발가락 왜? 발가락도 아파 아파? 밤길에 너넛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참 좋아한다 조명을 이렇게 들어야겠어 내가 이 조명을 언제까지 들 수 있을까? 네 그래도 방송에 멀어도 보이라고 불고 있긴 한데 고맙고 고맙고 이것이 진짜 형벌이 아닐까 돌 굴리는게 형벌이 아니고 일단 안전이 제일이니까 이렇게 후레쉬하면 잘 보이니까 완전 밤이라구 어 완전 밤이에요 보이긴 하네 그래도 아 이거 신호등 때문에 보이는구나 여기 사람 있어요 와 이거 너무 안보인다 이거는 여기 사람 있어요 자 충남의 벌레들 러너 코앞 프로 집합 뭐라고 생각해보는건데 ㅎㅎ 네 네 러너는 이대로 집에 가기를 좀 애매하지 않아 이것까지 흥끼하다 아니 아니 안 무거 이 정도면 안 무거워 그래요? 불? 없고? 조명 없어 봐 지금 조명은 있어야 돼 코로 조명 다 가려서 뒤에는 어두운거 봐라 드드득 이러면 좀 뒤에 사람들도 좀 보이네 차도 없어 아무도 없으니까 조심해 이쪽이 아니에요 이쪽이 아니에요 근데 가도 되긴 하겠다 어어어 맞어 맞어 뒤로 두개요 긴장해야지 어두워서 폭 너무 커서 그림자 야무진해 아니 이거는 조명을 이렇게 쏘니까 당연히 코가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거죠 제가 뭐 억가에요 진짜 억가 적당히 좀 이렇게 조명을 쏘니까 당연히 이렇게 코가 그림자가 생길 수 밖에 없지 여러분도 화장실에 붓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조명 한번 해봐요 모텔 이름이 딸기 모텔이네 왼쪽 얼굴은 음영이 저버렸어 크크크크크크 아 이거 코치즈 아니 왜 내가 카메라만 잡으면 아주 신나가지고 치즈를 쏘시네 고맙습니다 또 솔직히 제가 뭐 북호 유출이라 아쉬운척 하는거지 그래도 애들 고생하는데 이렇게 싸주시는거 너무 고맙죠 감사합니다 전부 앞머리 나라다다다다 진힌 photo 너나님 부자가요 진짜에요 어 앞길이 비춰진건가 응 코스위시잖아 나 variants 해야지 왜 좋다 뒷사람들 이렇게 후레쉬를 비춰주고 있어야 되지 뭔가 전후회가 느껴지는걸? 군가 한번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군가 부르면 따라 부를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높은 산 깊은 곳 정막하 산하 조심 여기 조심해 나 유치원에서 울었는데 고짓말 많이 하면 확인돼 아무도 없어 이게 또 군가가 여러분 아 깜짝이야 빠진 줄 알았네 원래 군가가 이게 떼창에 맛이 있거든 우와 넓어졌다 딱 불렀을 때 점점 울려 퍼지는 맛이 있는데 같이 부르는 사람이 없으면 맛이 없어 저기 핸드폰 화면 갈기 올려 봐봐요 아니 저 훈련소에서 군가로 포상 포상 전화 받았어요 아 아 길이 넓어졌어 이러면 근데 내가 안 쏘면 역광이긴 해 비필사이에 비핀 한 명 넣어야 되는 거 알지? 뭐야 근데 여기 가로등이 없다 그치? 응 아니 안하긴 했는데 꼬삐님이랑 전화할라고 포상을 12개인가 다시 전화 받았어요 짜잘하게 상근새끼가 훈련소에서 전화 12번 한번 12개 가능해 그러니까 그 약간 공식 포상 말고도 약간 그 조교 교부제 이런 거 도와주면서 교부제 다 들고 사격 훈련이나 어디 훈련 갈 때 교부제 다 들고 막 물 들고 물 존나 무거운 거 아시죠 여러분 진짜 군대 가면 이게 산을 그냥 타는 것도 있는데 물 들고 타면 진짜 뒤지거든요 자 꼬리가 길어요 빨리 오세요 네 예 아 늦게 갈까 좀 소속히 갈까 많이 아파 어 좀 소속히 갈게 오케이 오케이 내가 멀어지면 얘기해줘 나도 모르게 뭐 멀어지면 얘기해줘 아니 내가 조절할게 나도 모르게 얘기해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멀어지는거 맞지 맞지 음 여기 너무 가로운거 어 너무 어두워가지고 좀 조심해야돼 땅 이런데를 조심해야 돼 이거 오디오 오디오 채우면서 가면 이게 집중이 이게 오디오 채우면서 가면 그리고 약간 그런거 군대해서 정응 조율 10시간인가 듣는거 그거 한번도 빼먹지 않고 아예 안 졸고 맨날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갑자기 58분 훈련병 윤대훈 일어나세요 예 여기다 일어났는데 자 이 훈련병에게 포상을 줄 예정인데 혹시 어 다들 동의하시나요 다 이러보니 선생님이 하나 주시더라구 나보다 어렸어 28인가 29인가 30분 훈련병 30분 훈련병 30분 훈련병 30분 훈련병 30분 훈련병 30분 훈련병 진짜 개졸리거든 근데 나 언제 잤냐면 조교일때 아이돌 영상 틀어줄 때 누가 이 남자 분립선을 자극했어 아이돌 영상 틀어줄 때 잤어 너무 피곤했어 그니까 약간 조교들이 처음에는 야 러너 우리 훈련소인데 거기가 약간 34단 이어가지고 그 예스 아이 킨 그 예스 아이 도 그 그 박명수씨 거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조교분들이 이제 야 러너 온대 야 재밌겠다 막 이랬는데 막상 와서 군대장 달던 개빡치게 하니까 선두반보 오케이 그래서 행군할때도 행군이 한 요정도 걷잖아요 완전군장 저는 뭔가 이 약간 FM적이라서 일부러 뭐 안 뺐거든요 다 넣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누가 일부러 뭐 빼거나 이러면 내 눈치 주고 어 선두반보 야 약간 귀여우는데 다들 많이 힘든가 봐 많이 힘들어? 아니 어 그래? 아니 다들 귀여워가지고 30분 남았어 30분 30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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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정도면 넓긴 한데 또 좁아질 예정 해! 긴급 회의 중 긴급 회의 중 여기만 넣으면 끝이래 어 조심해야돼 저기 와 너무 좁다 저기 어떡하냐 와 저거 어떡하지 어 너 팔도 옆으로 하면 안될거같아 왜 여기가 꼼꼼한게 가로등이 없어요 아 커니전만 보이면은 넓은 길이래 거기서부터 조심 딱 붙어 딱 붙어요 조심 자 딱 우루밀착 우루밀착 남봉이도 야 좌루밀착 누구냐 아 좌우반전 아 맞네 아 여러분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아 맞네 이게 좌우반전이라 우리한테 우루밀착이래요. 그러면 이게 맞긴하네 아 이게 나 이걸로 논란되면 좀 억울할 듯 우리는 진짜 우루밀착인데 이게 좌우반전 때문에 다들 힘들때 됐어 솔직히 나는 뭐 원래 막 오래 걷거나 이런 경험이 있지만 솔직히 꽃빛님은 저랑 경험이 없고 나머지는 이제 축적이 된 이게 쌓인 피로가 계속 쌓여가지고 저는 그냥 딱 어떤 느낌이냐면 군인때 군인때 행군하는 느낌 거의 다 왔어요 오케이 거의 다가 논산이네 우연의 일치인가 라고 상근이 말합니다 아 근데 상근이니까 이 말할 수 있는게 우리가 상근일때 그러니까 훈련소 때는 완장군장을 했는데 총 들고 그 이후에 유격이나 혹한귀때는 이제 안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딱 지금 이게 행군이 맞아 안 들고 해가지고 병근대 군인때 현역들 행군하면 그냥 부대 지킴이 한거 아냐 반도권장으로 해가지고 반도권장으로 해가지고 일어나 저녁한 꿈꿨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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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좀 넓다 응 좋아좋아 넓어요 다 왔다고? 다 왔어? 행군 때 퇴근 어떻게 하냐면 아 근데 이게 부대마다 약간 개차가 있어서 저희는 한 새벽에 보냈어요 행군이 왜냐면 서울에 있는 부대였어가지고 저기 어디 한강같은 데서 이제 새벽에 보냈어요 어 퇴근했어 나 때는 말이야 70킬로짜리 부들고 사람 퇴근했다고 아 근데 솔직히 나는 뭐 저는 상근이 원래 랜덤으로 나왔다가 제가 그걸 안 간거에요 바보같이 그걸 밀어가지고 아주 아주 붕신같이 21살 때 미룬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밀어서 어 방송을 하려고 밀어가지고 서든 대회한다 이러면서 밀어가지고 이제 상근이 없어진거죠? 그래서 현역으로 나오는데 야 이거 너무 위험한데? 잠깐만 조심해 현역으로 다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다시 상근이 없어졌더라구요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아기가 생기니까 이제 아기 있으니까 이제 상근 다시 갈 수 있는거죠 성인용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다 왔다 진짜 이제 건물 보인다 어 이제 슬슬 이제 슬슬 조심해 조심해 운명 운명이 있어요 아 예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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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꺼도 되나요, 크래쉬? 크래쉬? 아, 길! 라자 가고 하니까 파르마! 엘리베이터 문 열고 파르마! 파르마! 아, 옷장 여는 거였나? 엘리베이터 아니었나? 존나 강렬했어. 근데 나 어릴 때 그 광고 보고 파르마가 뭔지 몰랐어. 도대체 저게 뭘까? 엘리베이터 광고인가? 아니, 왜 저러는 걸까? 장로에 사는 귀신인가? 아, 그거 하니까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옛날에 장화홍년. 존나 무서웠는데, 영화. 나 그것 때문에 옷장을 문을 못 염. 어디가? 이렇게 건너야지. 건너는 거 아니야? 건너는 거 아니야? 왜 이리로 와. 아! 이리로 가야 돼. 어, 뭐야. 어, 찾자, 찾자. 어, 찾자. 뭐야,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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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큰 길이 아닌가 봐. 근데 여기 GS 바로 위에. 오케이. 위 meli 먹는um βger aha. 여기. 여기 붙어. 여기, 성인용품 할인점있네. 이런데. 할인 행사 중이래. 아까 그런가 보다 아까 가다 본거네 저거 논산 최대 매장 논산 중에 최대래 GS25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길이 따로 있네 오케이 몇 킬로 남았죠? 20분 남았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진짜 안간다 진짜 묘한 논산이야 20분 장난 아닌 것 같아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쉬는 시간이 금방금방 돌아오길래 생각보다 빨리 돌아오는데 진짜네 이게 아 속도가 느려지나봐 속도가 느려지니까 도착시간이 자꾸 이게 느는거야 어 20분이면 이제 금방이 돼 네 여기는 안전해요 건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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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안전해서 여러분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격리 satu 와 여기가 어디있지 모르겠어 건널수있어 건너라 건너라 건널수있는데 나聞는데 바로 보는거야 우 selber pied undando 초 인도에요 저깃다 건너든데 건너자 오케이 네이 레츠 고 파이 이렇게 잘 보이네 우와 눈앞이 있다 이제 얼마 안남았어 가자 진짜 한 20분 남으니까 어줍다는 얘기가 막 나오는구나 제가 실업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마지막까지 화이팅 거의 다 왔다 말들이 그냥 나와 저 앞에서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어디서? 저 앞에서? 그 차가 안 된 거래 왜? 밥 먹을 데는 없을 거예요? 밥 먹을 데가 없어 거기가? 밥 먹을 데는 없어 베를렛에 가실 거 아니에요? 베를렛에 가실 거 아니에요? 베를렛에 가실 거 아니에요? 예스 안 그러는데 계속 이런 길이 나온다 진짜 이쪽으로 건너서 이쪽으로 초등학교에 있는 곳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이러니까 좀 잘 보이죠? 조명이 있습니다 네 여기 길 잡이 칠 수 있는 기기를 아는 거입니다 어 근데 지금은 잘 보인다 여기 밝아서 프리타니아가 명한다 신호를 만든다 아 잠깐만 뭐야? 이거 신호가 있는데 명호를 진짜 와 이거 뭐야 시동이 없어 아 이거는 좀 와 등? 와 바르게 감사합니다 와 가자 가자 어 비상등 켜주시네 그래도 아 이게 시동가 없어 횡단보도 횡단보도 어 음 이거 근데 이제 여기도 이렇게 하면 돼 괜찮아 이제 일로 왼쪽으로 가면 이제 이렇게 뒤에 쏟아줘야겠다 이거 이제 주실래요? 어 아니 괜찮아 아니 왜냐면 어차피 하나도 안 무거워 진짜로 아 그게 아니라 내 코 걸고 그게 아니라 앞에 달아야 돼 아 앞에 달아야 돼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가잖아 카메라 때문에 내가 갈게 응 괜찮아 괜찮아 진짜 안 무거워 비보호 구역 가면 비 안 맞나요? 남봉아 뒤로가 내가 선보 내가 선보 어 오케이 아 아 아 아 어 어 어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그냥 이제 들어가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확인이 됐어 어 어 야 쿡푸니가 또 걱정돼가지고 진짜 야 빨간 집 빨간 집 우오 걱정이라 쓰면 금들갑이라 안전하줌마임 안전하줌마임 안전하줌마 녹색아줌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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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오케이 야 이제 마을길이다 오케이 근데 마을길이면 이제 가로등이 별로 없다 응 금다임 어 가로등이 없다 어 하나 있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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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킨마음 나와 오케이 와 근데 와이존이 졸라 아프네 와이존? 그 어 나 와이존이 제일 아파 지금 발바닥 종아리 하나도 안 아픈데 어 이건 내일 아플 예정이고 지금 와이존이 개 아파 와이존? 어 바세린 발라주고 싶은데 바세린 바르면서 한방칫인데 발라줄래? 어 허락 바닥 얇지 않아? 남장괜찮아 어 어 조심 조심 형 바르기 쉬울 때 동화해서 하 뜨거워 너무 팔아프지 않나요? 네 괜찮아요 너 말고 선생님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안전하슴마 고관절 풀면서 다 사타군이 아프면 이게 현실이야 응 현실이야 야 10년 찬데 아니 내가 뭐 들은거야 아니 안아파 괜찮아요 형식은 책일까 방송 켰잖아 네 버스가 하나도 없어요 버스 이제 없을걸? 수골 버스로니 그 오는 도전 예정없음 예정이 없어? 예정없음 와 여기 또 칠흑같은 어둠다 길이 이렇게 어떻게 아무것도 가로등이 아무것도 좀 굴까봐 근데 안그러면 너무 어두워 그래서 그래서 해주는거야 좀 이래야 시청자분들도 보이지 이게 낫겠다 여기는 도로가 아니고 아까 거기는 도로 응 놔 놔요 어어 이렇게 깜깜할 수가 아 상담이오 시골버스트 배차간격 2시간 그마저도 6시가 막차 오케이 좋아 야 근데 우리가 이 정도 후레쉬 키고 다니면은 안전해 응 이거 말고 그 뭐냐 나 몰랐는데 어 좀 일련 전주밸에 나오는거거든 뭔데 손전등에도 밟기 차이가 있다던가 있지 아 진짜 미친듯이 밟은거 다 어 그 캠핑용이 있어 그거 그거는 거의 옆 아파트까지 닿지않아요? 어 맞아맞아 진짜 말도 안되는거 있건데 다리가 다들 움직이시네 지금 나는 모르게 자동으로 움직이시네 오토사냥 중 오토매틱 장난들 아니시네 저는 어제 어제가 더 힘들었습니다 오늘 아 이 정도 괜찮아? 네 오늘은 다행이네 아니 어제 이게 산이 좀 어렵긴 해 맞아 산타면 존나이다 어 나 어제 조금 받아서 테이킹했더니 좀 편한데? 이거 저희쪽으로 비추는거 보다 앞에다 비춥니다 아 아니구나 우리 아 물이 보이라고 한건가? 아 그리고 앞에 차올때도 이렇게 하면은 사람인거 아닙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안 보여 테이킹이 어떻게 귀찮아서 안했는데 진작할거야 초등학교 하나도 안 보여 그치? 초등학교 있어? 이건 초등학교야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아 그래? 밑에 바닥 빨개 이거 맞아요? 어린이 보호구역 맞아요? 아 진짜 어두워 근데 또 이 어두운 맛이 있는데 맞아 어 저번에 야간에 버릴때도 좀 즐거웠어 어 밤에 딱 걷는 맛인데 우리 이 시간에 다 먹을지 모르는가? 고요하고 거기서 없어서 없을 수도 있어 어 이제 논산역으로 가야돼 거기 있을까? 저희가 논산역에 있는게 있다고 하더라구요 아 논산 아니면 계룡으로 가야돼 계속 시간이 좀 늦어서 계룡 아 계룡 먹을까 이제 계룡? 아니 계룡역으로 갈까? 아니 차라리 아니 우린 괜찮아 따로 가도 아니 왜냐면 전혀 상관이 있어 어 그러니까 먹을거 있으면 먹고 어 근데 우리도 어 그래? 어 근데 그 우체국에서 논산이 가까워? 논산역 논산역 논산역으로 가깝고 대룡역은 살짝 살짝 뭘 몰라 근데 나중에 끝나고 차 돌아오는 택시에서 돌아가는데 금방 돌아가다 도착하면 현타올거 같아 행군하다가 자유시간에 육개장구 어제는 그랬어요 대선역에서는 응 대룡역까지 딱 35분 걸리잖아 응 근데 용산역에서는 대룡역까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 빨리 가시죠 배고파요 슬슬 배고플때 되긴 했어 배고픈 배고픈 어 어 어이씨 미안 미안 미안하다 지나가야 되서 너무 안았는데? 미안하다 응 그래도 또 10분 남으면 시험을 쫄 거 같애 또 마무리를 하는구나 그러게 끝나지 않을 거 같았던 이 여정이 끝이 나는구나 오늘 안 줄었으면 근데 아직도 1시간 남았다 와 이거 또 도중에 줄이면 좀 짜치잖아 응 맞아 그건 타협이지 응 맞아 또 와버렸어 빨리 세분마 10분 나갔다고 해줘 예 5분 남았습니다 진짜야? 스프레이즈 진짜 10분 지금 스프레이즈 하나도 안 웃기고 재미없고 진짜 10분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진짜 10분 오케이 오케이 10분 남봉 노잼 아 뭐야 아 뭐야 10분 남아서 모든 게 재미 없어지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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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예요 누님 앞으로 누군가 싸 프레이즈 하면 아 뭐야 이러야 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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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소풍 맺으면 못 왔을 듯 나 진짜 소풍이 아버님 아니면 나 못 왔을 것 같아 진짜로 진짜로 확실해 가방을 조심하세요 가방 어디다 숨겨놓고 이따 찾아야 돼 아 찾아야 돼 차라리 그게 나 결혼하셨나요? 나 진짜 도중에 그럴 수 있듯 차키만 딱 챙기고 너무 웃겨 어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는 거지 진짜 지금 죽게 생겼는데 10분이래 10분 그리고 왜 군것질거리 안 사는지 알겠어 그치 먹고 싶으면 생각이 안 나 그래 맞아 별로 안 사요 아니 형 형 형 먹구로 끓일지도 참 신기했어 아까 초반에 어 초콜릿이 먹고 아니 소화가 돼? 나 아까 순대 먹었으면 이거 30분 더 지연됐잖아 어 큰일 날뻔했네 아니 이걸 23키로에서 빨리 가서 최후의 식사 딱 때리고 숙소 가야 돼 맞아 1시간 더 걸었어야 돼 빨리 빠져버렸어 아 근데 갔을 때 택시가 있을까요 택시 없으면 걸어가야 돼? 아뇨 이거 그러면 4분위에서 타고 가세요 뭘? 알았어요 거절하지 않게 저요? 여러분들 한차 줍쇼 저도 선척순 받습니다 유기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히치하이킹 1대1 자신 있으신 분 시원하게 유기하실 분 히치하이킹을 받겠습니다 진짜 옵니다 합법 조공 받아요 아까 25분 남았다고 할 때 진짜 힘들었는데 25분 멀었다 했는데 어느샌나 20분이 오고 맞아 15분이 오니까 어? 그럼 곧 10분이 오는 거네 10분이 오는 거네 10분이 오는 거네 10분이 오는 거네 아니 근데 약간 10분이 희열의 느낌인데 응 8분 8분 와 2분 갔어? 레전드 네 8분 나갔습니다 근데 진짜 그 목적지에 있어? 아버님 차로 다 못 타겠구나 그럼 가면 그거 있어? 야 이정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못 참을까요 어두워서 안 보이네 다 왔어 다 왔어 나에게 쓰는 편지 뭐라도 해야해 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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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길 왜 이렇게 우체국에 목을 매는거지 미래의 나에게 안녕 코피나 나 과거의 너야 이 우체국 잠깐만 저기가 보이면은 거의 다 온건데 진짜? 와 오늘 주유소 진짜 정말 많이 받았나? 주유소 몇 개를 보는 줄 모르겠어 지금 사실상 저 주유소 지나면은 도착인데 잠깐만요 예아 주적 우체국이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라 와 이름 귀엽다 어르신 회관 어 처음 봤어 회관 이게 마을 회관이야? 네 네 회관마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 어르신 회관 우리도 나중에 늙으면 저희가서 노는거야? 우리 나중에 스트리머 회관 만드자 아 스트리머 회관 거기서 방송에 24시간 관찰카메라 늙어서도 뭔지 알아 아니구 진짜 주유소 지나면 인가보다 다 왔다 다 왔어 네 정말 오늘 수많은 강아지를 보고 언니도 오늘 좀 느껴져? 뭐? 강아지들이 반가움에 월월월 가 와 진짜 좋아 난 아직까지 나 뉴빙 가봐 아직까지 그거의 차이를 모르고 있어 난 그냥 진둥이구나 어제 본 셰퍼드가 무서웠는데 짖지도 않아 조용히 가만히 우리 보고 있어 주시 언제든지 달려들 준비하고 있어 진짜로 걔는 좀 무서웠어 여기에서 살짝 왼쪽으로 네 건너가십시오 인도 있어요 네 안녕 네 별 없나? 별이 없네 오늘 구름이 많아서 별이 없네 하여서 우리는 오늘 하고 끝인데 내일 또 해? 이걸 또 해? 이걸 또 해? 우리 얘기 몇 시 있어? 와 나 근데 와 진짜 이건 아니다 괜찮아 근데 그나마 내일부터는 편해져 왜? 한객님 와서? 내일은 일단 한객님 오시고요 그 다음날부터는 거리가 좁아집니다 짧아져요 많이 어제를 생각해 어제가 오늘보다 짧았어 아 그 뒤에 길이 좋아져요 아 그래요? 예스 미안합니다 한객님이 아니어서 따다다다 따다다다 아 아니요 저 오늘 한객님 오신 줄 알았어요 왜 말이 더듬었어요 방금 아 춥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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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많이 춥긴 해 지금 어 그니까 어 믿김 나온다 예 호호 아 야 이렇게 맨날 걸으면 진짜 알 엄청 배기겠다 알 배기고 알 배기거든? 응 이거 붙이면 알은 바로 사라져 효과 있어요? 네 효과 진짜 넘쳐요 뭐야 뭐야 이름 뭐야 라고? 휴족시간 휴족시간? 어 오우 뭘 왜 이제 백수남 절대로 해줘 우리 그래서 올리브영 보이고 저거 무조건 사오 아 그렇구나 야 거의 하루에 12장씩 써가지고 아 그게 효과가 있구나 네 절대 뜨거운 버스 바르면 안 돼 아 차가운 거 어 무조건 차가운 걸로 해야돼 여보 우리도 내일 사자 내일에 살게 없어? 어 언제 해야돼? 자기전에 해야돼 아니면 어차피 쿨파스라 응 휴족휴족시간 맨날 쳐다도 안 보던 거였는데 정말 좋아해요 좋아해요 아프죠? 안녕 어디 우체국 보이지도 않구만 어 저 편의점 나오면 끝이래 네 남돈이요 워 자 도착시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군사기 전주까지 가면 진짜 뭔가 뿌듯하겠다 진짜 그럴 거 같아 네가 술이야 어 진짜 그럴 거 같아요 남돈님은 가끔 보면 선수 기질이 있으세요 여자 많이 사귀어 보셨나요? 여자 많이 사귀어 봤냐 남돈님 저요? 많이 사귀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근데 성인대서는 많이 안 사귀어갖고 성인대서 한 세네번 했을라나? 그냥 쓸때 많이 사귀고 연애 부질없다는걸 깨닫고 그냥 즐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면 말이 이상한가? 아이고 나리야 여기 맞아요? 예! 여기서 네 현장보도 나올 때까지 쭉 갑시다 남녀공학 두번 중고등학교 둘 다 남녀공학이었어 여기는 가로등이 많네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머리에 매달고 있다가 계속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저건 저건 여기서 횡단보도 나올 때까지요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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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있네 우체국 아 저희는 joe 카메라 연출 없었다 여기 그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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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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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골통닭 여기서 가면 되겠다 어 야 좋다 시골통닭 뭐야 아 연료있는데 단계장 이렇게 물어나고 가야겠네 평점 몇점? 3점 6점 몇? 3점이 넘나? 4점이 넘으면 너무 좋고 우리 3점 안넘으면 1점대는 도저히 못먹을 수준 맞아 맞아 1점대 쉽지 않아 근처에 생선구이집도 있어요 네이버평점 4.8이라고? 모야 네이버평점 1.101 이번로도 해봐 2.5mm 3.7mm 4.8cm 5.1mm 5.80mm 5.1mm 란나님 걸겨주세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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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가방을 들어줬어? 네 아니 아니 이거 불 때문에 난 이거 하면서 한 번 더 들어줘본 적이 없어 넌 니 가방 있잖아 몰드까지 한다는데? 어? 진짜요? 야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우대야 여길 꼭 가야될 것 같잖아 그니까 어떻게 마무리 어떻게 해? 불안이 속으로 왔다 눈빛이 어떻게 해? 여기 있다고 어 찍어야돼 갔다가 생각해봅시다 뭐 한우집도 있다고 하네 한우? 여기에? 몰라 어디요?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요 너만 오면 고 뭐야 너만 오면 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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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오늘 먹어야지 왜 너무 좋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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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체국이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와 다후정 생선집 10시까지 한번 와 와 와 갈비집은 논산엿가에 있네 우와 아 이곳만 빼줄래? 아이고 이쪽 완쪽으로 들어가라 어 농촌공식 꾹꾹 오우다리아 온통 찜찜 그런가 이쪽에서 하자 그러면 어어 어.. 아다리야 츄츄츄츄츄 잠깐만요 이거 어디야 보이잖아 괜히 깨끗해 광범 말아버리지 츄츄츄츄츄 어 오케이 오케이 한 이 정도면 근데 살짝 보이는 게 나을 수는 한 이 정도? 아 아다리야 한 이 정도면 나 한 이 정도면 나 한 이 정도면 나 한 이 정도면 둘이 이렇구나 네 빰 지금 이대로 힙한 감성도 좋은데 츄츄츄츄 아니 처음말고요 일단 언니 일단은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1, 2, 3에 3에 점프 3, 2, 3에 점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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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난 거지? 끝난거예요 ㅈㄴ 힘들어요 오지 마세요 ㅈㄴ 힘들어요 안돼 안돼 입막아 입막아 한빈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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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야야야야 BHC도 있다 어? BHC? 근데 BHC 촬영이 안 되던데? 아 그래? 그럼 저기 저기 물어본거 아니에요? 저기는 촬영이 무조건 될 듯 내가 봤을 때 아 우리 아 물어본거 아니에요? 아 언제까지 하냐고 물어봤는데 너만 오면 고 해가지고 아 진짜요? 그럼 가야되는거 아니에요? 한번 혹시 여기 여기 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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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시골통닭 옛날통닭 나쁘지 않아요 어때요 여러분? 다오정 추천하시나요? 근데 생선구이 다오정 아 생선구이라고 다오정 한 무슨역 가서 드세요? 먹었는데 또 빨리 안고싶어 시골통닭 그래 가자 가자 내 생각에도 저기 저기 이미 기름 올렸대요 그래 가자 닭 사다봤어요? 뭐 BHC는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데 시골통닭가족 기대하셨는데 좀 비쎄는데 네 벌써 튀기고 있대요 밀리 그래도 한번 물어보긴 하죠 네 범위 그래도 한번 물어보긴 하죠 네 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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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흔들고 액자 걸어둘 사인 준비 중 기름 올렸네 아 너무 웃겨 안가면 목 깨고 기름 붓고 난리 난다 기름 온도를 180까지 올리면 충청도 틀까요? 맵시다 이미 맥주 5잔 따라놓은 맥주는 팔라나 한번만 여쭤보고 올래요? 맞아서 네 굿배속 탕후라이 몇 więks이에요? 45명이에요 이거 안 눌러줄까? 안으로 한 번 그냥 이거 좋아요 기다려봐 아니면 이거 하나 떼어서 여기를 부자요 저희? 이거 쪼개서 먹으면 될까요? 아니, 이걸 붙이면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가까운 사람들은 안 보이던데? 네. 네. 아, 상관없어요. 저희 얼굴만 나오게 찍으려고요. 괜찮아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요. 네. 여기 앉으세요. 아, 여기요. 괜찮아요? 네, 할 거 없어요. 아, 그래요? 앉읍시다요. 여기 앉아봐. 카메라 굳어줍니다. 보자. 이게 어디까지 본다면? 여기까지 보이는 거 같아. 그러면은. 여기, 여기 이렇게. 아니, 너도 앉아봐. 테이블 하나만 더 하셨다. 문 어차피 여기가. 다행이죠, 진짜. 아니,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늦은 시간이라. 늦어가지고 시간이. 뭐 해볼지 메뉴 볼까? 메뉴 오세요. 근데 그런 거 있어. 우리가 못 지도 않았어요. 거기는 운이 열리나? 다리하고 날리는 다 나와요. 다리하고 날리는 나왔어요. 아, 그래요? 숯살하고 일반 측이랑. 야, 다 나왔어요? 숯살 완전히 좋아. 네. 닭볶음탕도 돼요? 닭볶음탕도 돼요? 닭볶음탕 지금 왔어요. 안 돼요? 어, 그럼 뭐 돼요? 치킨. 숯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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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명 후라이드. 양념, 간장. 그리고 마늘. 후라이드. 그럼 후라이드랑 양념, 간장 하나씩 하나씩? 지금? 음. 그러면 후라이드 하나, 양념 하나, 간장 하나 주세요. 네, 그래요. 사장님, 화장실 어디 있어요? 아, 간장. 간장도 있고, 마늘 간장도 있어. 아. 아니요, 간장? 마늘 간장도 나와요? 뭐, 간장 먹는다고? 간장이 나와요, 마늘 간장. 나는 그냥 후라이드랑 양념만 시켜요. 후라이드랑 양념만 시켜요. 후라이드랑 간장 이렇게 시켜요. 뭐가 더 많이 나가는지 물어봐. 사장님, 사장님 뭐가 더 많이 나요? 다 맛있어요. 아, 다 맛있어요? 아, 아까 그냥 그렇게 주세요. 그럼 그렇게 주세요. 후라이드랑 양념, 간장. 네, 이렇게 주세요. 제 형편이 아니에요? 아까 순살 맛있다고 그랬는데. 순살. 그거 순살 아니에요? 다 순살 아니에요? 아니, 순살로도 되고 일반적인 치킨앨로도 되고. 그거 순살로 주세요. 다 순살로? 네네. 아이고. 굿. 굿. 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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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어요. 안에 들어오세요. 안에 들어오세요. 우리 맥주 한 사마리? 어. 그거 마실 거면. 저거 검. 음, 되긴 하네. 근데 이거. 다른 사람들이 자꾸 마셔.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안에 박힌 사람이? 뭐냐. 이렇게 하죠. 아니면. 이렇게 하고. 아니요, 아니요. 괜찮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서. 아, 근데 다 똑같은 거예요. 아. 아. 안 뜬나봐. 아. 아. 아, 진짜 끝난 건가? 이제 식구 구구구구구구구. 지금. 그럼. 참. 좋았어요. 아, 진짜. 아. 맞다. 이 영화 뒤에 시 내일 한객님 오면 써먹자 저 전화 한 번만 하고 오겠습니다 아이 단돌이 하고 오겠습니다 전화는 화장실 간 것 같은데? 그 앞 벽에 있는 시 완벽하다 그것이 너의 충분한 매력 아름다움이다 지금 그대로 내 모습이 좋다 순수하다 그것이 너의 충분한 매력 아름다움 너를 또 한 번 보고 싶게 하는 그것을 나는 끌림이라고 부르니 안 되겠다 조만간 이거 끝나고 고백홍도 갑니다 아 시바 아 가로여보 안보여 그거 안돼 아니야? 그렇게 누르고 그거 안돼 아니야? 아 뭐야 고마워 발풍선 바뀐가봐 오늘 저녁 식당은 마이크 소음 잘 돼서 좋다 좀 편하게 찍어도 될 것 같아요 응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풀치즈 비쩍다리 격판 오늘 많이 배워볼게 네 우리 굉장히 발전했어 타협하지 않았어 사실 중간에 타협하고 싶어서 저거 다 순살 시켰나? 네 순살 시켰나? 순살 시켰나? 지금도 잘생겼는데 내일 풀파워 난복은 도대체 어느정도인거임? 아 이거 맞아 내가 보내준거야 난 진짜 개웃기긴 해 내일 한객한테 고백 공격 기대할게 어제 어제 단톡방에 이런것 좀 모르게 달라 그래요 아우 준비할게요 그래야돼 다리가 아파서 저렇게 그런거야? 응 저 제 방에서 꽃잘러들 많아가지고 궁금해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거 궁금해 옷이 2명같은 근데 옷이 진짜 힘들긴 했어 아니 근데 내가 이게 점점 가스바이팅이 걸리는건지 뭔가 하루하루 이게 마무리할수록 아쉬워요? 아쉽기도 하고 저런 다음에도 또 한 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 이것도 있어요 우리 CCTV 나와요 보자 야 뭐야 이거 논산국토 저기 우리 나라인 곳 나 CCTV로 보여요 아 아 이런 CCTV가 그게 존나 웃기네 그러네 나라인 곳 나라인 곳 아 존나 힘들어 모든 내용을 다 틀었어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치킨 튀기는 냄새 어떡하지? 장난 아니지 레전드냄새 아 화장실 어때요? 괜찮아요? 어 저 화장실 안갔어요 화장실 나쁘자 아 그래요? 아 나쁘지 않아요? 아 왠지 이렇게 먹고 막 또 버릴 것 같은 맛 자 자 이제 가시죠 자 이제 가시죠 50분 걷죠 근데 이런 이런 데서 또 이게 먹는 게 또 제작진에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맥주 마실 거예요? 물은 이전에요 아 다 기당하시네 그래서 마시면 둘만 마시네 어차피 술지 그래서 약간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먹어봤자 500cc 나눠 그럼요 어 나 여기 엄청 두어 올린다 아 아까 어디? 어 후식이 막 그냥 찢어졌어요 어 찢어졌어 아까 거기 실려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찢어졌어 형이 뭐해줘 맞아 꼬도 안해줘 그러니까요 진짜 아까 사실 그 뭐야 119 거기서 봤거든 어 너 원래 좀 영보 좀 바를까 했는데 많이 밀렸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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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괜찮아 네? 거기가 딱 너까지 보여 응 많이 밀렸어 네 네 이게 부분적으로 찍찍찍찍찍 나 키가 조금 나는 흡이에요? 응 아니 형이 형 안 튕긴다 좋아 이게 치즈직 장점이야 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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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히긴 했어 긁히긴 했어 응 여기 또 그거다 그거 아니야? 케... 케이오네즈 양배추에다가 너무 좋지 케이오네즈 나 머리... 긁...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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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한테 좋은 냄새가 났어 언니가 옷 벗어 주니까 그래 아까 오기 전에 형식을 거짓말해서 젖을 정도로 뿌리더라고 언니가 방금 이렇게 딱 벗으니까 갑자기 좋은 냄새가 났어 좋은 냄새 네 그건 아니잖아 아 아 아 아 그거 아니야? 아닌가? 아닌가? 그거 간 거 아니야? 헷갈려 아 나 헷갈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러네 좋은 냄새가 아니고 레전드 좋은 느낌 아 아 머리 좀 나오는데 필뜨리가 없을게요 아 힘들어 힘들어 아 아 아 아니 아니 근데 게스트 왔을 때 한국어 치고 어느 정도 힘든 거예요? 네 오늘요? 오늘 좀 오늘 좀 적당한 거 같아 어 누가 왔을 때 제일 힘들었어 우리끼리 걸었을 때 아 아니 게스트 중에 게스트 중에서 다 비슷했나보다 응 비슷해 게스트올 때 비슷한데 근데 오늘 좀 약간 별로였던데 우리가 아 네 셋 중에서 홍월이 제일 좋았어 원래는 그렇게까지 아니었나봐 나 게스트가 올 때마다 좀 운이 좋은 게 이런 도로로 가는 게 별로 없었어 근데 우리끼리 있을 때는 많았거든 근데 운이 안 좋네 네 미국이에요 그쪽 몇 마루 맞아 근데 이래야 더 기억이 나 그게 진짜 좋았어 맞아요 자전거기 아 자전거기 그리고 시골집 보면서 아 거기에 약간 카페에 들렸다가 시장 쪽 들어가 좀 손해보긴 했지만 응 좀 손해보긴 했지만 왜 택시가 잡힌다는데 모르겠어 모르겠지 모르겠지 여기서 괴력력 얼마나 걸리는지 힘을 쳐봐야지 응 궁금하다 안 오면 그렇게 해야 돼 제가 최후의 수단으로 러너님이랑 꽃핀님을 그 때 왜 꽃핀님한테는 한강의 얼굴고양이여 기다려 다시 와서 야랄쇼해 야랄쇼해 막 야랄쇼해 그럴 바에 시청자분 티치아이킹해서 화이팅 아버지 주탕띵이 가방도 마침 거기 있어 가방도 마침 거기 있어 아네 가방이 거기 있어 오시겠지 여기 오셔요 아아 어차피 30분 꽤 멀다 우리 많이 걸었네 22킬로 걸었어 여기서 그거 찍으면 22킬로 나와 보람있다 뭔가 근데 어차피 여기다가 차를 댈 데가 없었을 것 같아 맞네 도착지에 왔어도 여기 가게는 쉬고 있어 차로 22킬로면 시골통다 그래도 우리가 더 많이 걸은 거긴 해 차로 22킬로면 아마 우리가 오늘 20킬로가 아니라 내가 봤을때 한 20? 진짜 20킬로? 22,3킬로 걸었어 22킬로 걸었을 거야 22킬로 왜냐면 약간 더 걸어왔기 때문에 이걸 진짜 걸은 거야 우리? 응 이게 말로만 듣던 22킬로 진짜 걸었구나 너무 신기하다 불 좋대 기찰끼를 계속 본 이유가 있었네 기찰끼를 훔치네 기찰끼를 훔쳤네 맞아 맞아 이렇게 해서 내일은 어디로 가는 거야? 내일은 우리가 어디로 갈 거야? 내일이 궁금해지네 오늘 해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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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개꿀인교자 우리 수목금토 육아휴가잖아 그래가지고 너희꺼 존나볼 거야 얘네 간다 1시간 남았네 시간 엄청 안가겠네 야 우리 채찍이 엄청 칠거야 몇 분 남은? 몇 분 남은? 내일이 여산동역 여산동역 얘네 목적지가 여기다 전주 한옥마일 오늘 그거를 두세 번 하면 도착이네 남날에 세 번 하면 도착이네 내일이 20kg 내일 모레는 19kg 마지막 날 15kg 근데 진짜 여러분 진짜 와서 해보니까 너무 뿌듯해요 맞아요 뿌듯하고 얼마나 애들이 고생하는지 느낌이 확 와닿고 우리도 힘든데 얼마나 힘드겠어 저당한 거 같아 부정치고는 잊지 못한 거 같아 이름도 쉬워 부정치고 부정치고 여기 부정치고 한 번은 해볼만한 거 같아 하루 하루 응 하루 어 뭐해요 벌써? 아우 괜찮아요 콜라 콜라는 어떤 안 돼 어 내가 여쭤보고 꺼낼게 우와 지금 여보 아 내일 침대에 두 분 누워서 내가 동아리부터 시청하는 사진 찍어서 못내면 완벽합니다 동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쫙 올라가면 지릴 거 같아 지금 원합니다 뭔지 알지 네 원해요 나 이거 부우니까 할 수 있는 얘기지 와 진짜 지릴 거 같아 지금 나 그 생각했어 와 사인사 먹을래 콜라 먹을래 콜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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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콜라요 콜라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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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못앉네요 네? 잘 못앉아 아 이게 그 아리따운 꽃송이 어떻게 안 된다는 게 정말 꿀벌이 된다는 게 어렵습니다 너 왜 이렇게 됐냐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래도 황대인 내용으로 계속 나왔어요 어 뭐야 콕빛 눈빛이 있었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확실히 4대 역행은 좀 다린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 인마 너 10년 전이었으면 쳐다놓고 봤어 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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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너 그때 시장식 보고 있었지 어 형님 부럽습니다 젠장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 나라의 왕도 하지 못할 업적을 하하하 반지털 하하하 하하하 우리 하나 나눠 먹자 하나 그럼 이거 우리 둘이 나눠 먹어 네 완성할게요 그래서 맥주 안 먹기로 한거야? 야 왜 맛있어요 먹고싶으면 먹어줘 먹어야돼요 사회생활은 인평 야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치즈직 콘텐츠 지원금 받아서 이런 밥 먹는 거나 이런 거 다 있으면 괜찮겠다 맞지? 그치? 맞잖아 왜냐면 교통비, 숙소비 이런 거 해가지고 왜냐면 지원금은 각자 받으면 안 되거든 자기념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다 비용차례되니까 약간 그렇게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걸 선례로 남겨서 나중에 이제 또 이런 프로젝트라든지 다른 사람이 할 때도 뭐 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이용해야돼 막상 지원금 뭐 스트리머 다 몇 곱하기 천 해가지고 그 금액이지만 사용 안하면 많이 오르는 거야 너 되게 야무지다 사용해야지 서로가 좋은 콘텐츠랑 그치 치즈직도 좋지 케이오네즈 와 왔다 와 이게 등본이지 너무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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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어 이제 걷는 거 끝 맞지? 네 네 여보 끝이라 하지마 왜? 오늘 또 해야되는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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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 바나나에 맥주 먹었는데 배고프다 마요네즈 없어요? 이거 간장이에요? 이건 간장인답다 이거 간장인답다 맛있겠다 Entee 고고고고고고고고고 동 understandable 이거는 케섭 다cher 오趸 어제로 탈옥이 치킨 시켜먹어야겠네 흐큰 네베살더라 탈옥이 아 너무 맛 있다는 성폭도 모아들 그런데 들어봐 여기 court order 아 오늘 맛있어? 바로 튀긴 치킨 양념 맛있고 맛있다 간장 바로 뭐야? 맛 튀김옷 진짜 옛날 콜라 따오님 소금 있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양주만 이거 보고 바로 치킨 시킴 바로 군사죠? 맥주 먹자 오케이 그럼 볼게요 나중에 혹시 캡틴 잼 오게 되면 닭다리 누우면 안 돼? 같이 먹어 지금 캡틴데? 캡틴 잼님? 어 누나 묻었다 괜찮아 빨랫빵 가면 돼 이득이야 맥주 땡기는 맛이야? 응 저 지금 벌라고 음 이렇게 이쁜다 아 치푸세 네 이게 딱 먹었을때 뜨끈하게 딱 들어오는 순간 맥주가 너무 됐네 맥주를 참다니 뜨득 맛있다 맛있다 이게 태어난지 미쳤는데 금봉아 소금아 그냥 시원하게 한잔하자 나는 진짜 채면서 이거 뭘 먹었을때 피자 땡기다 피자 시키겠다 소금 먹고 싶다 와 맥주 먹고 싶다 한 번도 없어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 씻고 가겠습니다 안녕 잠시만 느껴보고 싶자 한번 느껴보고 싶어 벌어졌어요 걸렸죠? 걸렸나염 애들 몇 명이였어요? 안돼요? 치즈집은 잘 안 죽어 재민이 50명 컷 걸렸나 본데 오케이 걸렸대요 시키려 40명이요? 40명은 넘어간거 아니야 17,8,000 중에 40명은 그러면 사장님 저기 송맥주가 맛있어요? 백맥주가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땡큐 맛있고 사각대 나와요? 네 땡맥주 사각대 나와요 500에 4천인거죠? 네 네 한 명 안 맞아요? 그래 네 고빈주 너무 맛있다 전혀 고민 안돼 인정을 꺼나도 고민 안돼 응 다른거 몰라요 아 되게 세네 아 되게 세네 그거 맛은 더 과거하고 악어 쪽은 술을 잘 먹어 악어? 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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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은 진짜 술을 다 지르게 먹었어 응 맛이 와야지 응 그런거 없어요 응 악어 정체가 잘 먹었어 궁금한데 후라이드는 무슨 맛으로 먹었어? 소금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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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이거 진짜예요? 이거지 소금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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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은 게 소금맛 소금맛 출입 소금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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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 시원 소금맛 Geld 소금맛 이 소ちا 미친 육 단신력 이거지 차가운 걸로 단신력을 너무 하고 싶어 단신력은 괜찮아 그래? 단신력은 괜찮은데 석스나 뭔가 일십곱분 인지 알겠네? 응 어... 아... 뭐하니까 허성있어 진짜로 오십니까? 나 치킨 먹고 왔는데 감기 걸려서 맥주 참았는데 진짜 부럽다여요 아야, 판백 넣어 판백 넣어 칫솔들아 돈줄 데려 가주자 저렇게 무섭는 데가 없어? 응 음... 맛있어요 맛있다 응 너무 맛있어 이 시골에 있는 치킨집도 맛있어 진짜 약간 옛날 콩나물 느낌 나고 응 너무 맛있어 나는 만두라도 먹어야겠다 그냥 달라졌기도 진짜 맛있잖아 내가 한 번 더 먹어야겠다 응 손이 날아야 돼 너무 맛있어 치맥준네맛돌이겠다와 논산이니까 군대 갈 치수들이 가장 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싶어 왜? 아니 진짜 껍딱키면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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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같은 게 다 뭐냐 그게 나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먹었어 근데 이런 식당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식당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식당이 있어야 하는데 어 어 네? 입장방보요? 입장방보요? 왜요? 왜요? 지방에서 치킨집으로 살아남는 거는 진짜 잘해야만 가능하지 뭐야?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구독하세요 좀 하면 됩니다 대박이다 이게 벨록시 아이폰은 차인가? 아이폰 누려 나는 지금 여러분 남봉하식스 해요 저거 드릴게요 아이폰 누려요 누려요? 누려요? 네 난 이렇게 더 걸리면 딜레이가 좀 많구나 근데 저이치다고 하던데 제가 딜레이 너무 심해 아이폰이 호환사항인 거야 네 반겨서 지금 얘기해 응 으응 하... 아빠한테 여기가 칫지 잡은 게 방팡인데 잡힐 것 같아 남봉아 한 잔만 더 해주라 남봉아 한 잔만 더 해주라 소가로라? 530산만 더 해주라 와! 뭐야? 뭐야? 다 안 먹었어 아니 저걸 이렇게 빨리 먹을 수 있는... 남봉아 그 맛 좀 맛있어? 고맙다 이 정도야? 이거? 맛있어 왜 그렇게 맛있어 맥주가? 그러니까 맥주 자체의 맛은 만약에 치킨 기름이랑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시원함이 어울려지면서 슥 들어간다 이랬나? 머리가 폴라 만드는 느낌이 있잖아 비슷해요 맞아 괜찮다 맥주 값 언니 내일도 통딱지 밖에 없대 어? 어디가? 어디? 에이 설마 아니 아빠가 그래서 여기 왜 이게 프레이하지? 아 내가 그거를 따먹었어 밑에 삼겹살이 있으면 근데 거기 삼겹살이 있어 오 연속통닭 맞아? 맞아 맞아 연속은 좀 그런데 맞아 와 이제 공산통에는 좀 통닭이 많아 보다 맛있어 응 그럴만해 원래 우리 장어집도 많잖아 중고대 하면 응 장어는 풍선 장어가 들어왔는데? 이 근처는 풍선 장어가 들어왔는데? 아마 풍선 장어가 들어왔나? 그 장어 먹을 때 잔돌에 있는 풍선 거기까지 다 먹었어 그래서 한객이 치킨 먹고 싶다는데 남봉이 안 먹을 거야? 아니 그래서 반납해야 되는지 언제 해줄 것 같은데? 내일 한객님 온다고 남봉이 당장 파스타 먹자고 하는 거 아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가 아프리카는 옛날에 여캠이랑 게임하는 사람이랑 놀이가 아예 없어 아예 몰랐어 누가 누군지 몰라 근데 남봉아 내일 한객님이 먹자고 하면 마라탄도 가는? 시상식을 봤는데 내가 그때 대상은 못 받고 상을 좀 많이 받아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한 거야 그 시상식을 야 누나 저 새끼 뭔지 몰라가지고 공농아 청농은 사람이 갖고 올라가서 생각난다 저 새끼 뭐지? 그러고 있었고 꽃핀 언니가? 응 나는 그냥 몰랐지 내가 근데 우레라고 주위에 우레라고 있었어 근데 우레가 그때 이제 김윤부 누나라고 있었는데 이분은 나를 아는 사이였어 조금 인사를 시켜준다고 그 옆에 있더라고 근데 잘은 몰랐지 그리고 응 좀 괜찮게 생긴거야 응 괜찮게 생겼다고요? 아니 생각보다 왜냐면 내가 얼핏 봤었는데 누나가 캐면서 머리가 크게 나왔어 약간 그 어깨 넓고 약간 얼굴이 너 보자 위에 달려있어가지고 어 뭔지 알겠다 그리고 나는 솔직히 내 스타일은 아니다 그냥 흘려가면서 이렇게 보다가 응 그랬는데 어? 이 사람이 가람이라고? 우리 딱 봤는데 얼굴이 되게 작고 내가 약간 그런거 좋아 어? 괜히 나도 모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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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거야 이분나랑 나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나도 약간 뭐에 홀린듯이 따라간거야 나도 담백핀인척 쫓아가다가 놓쳤어 뭐야? 내가 봤는데 응 팔자 그냥 호갈들인거지 팔자 다리에 아니 누가 마음에 든다고 거기까지 봤어 아니 그러고 끝났어 시상식이 끝나고 시상식에 갔다오면 누가 괜찮았냐 그때도 시상식 얼마 안했어가지고 난리 났어 근데 이제 나는 근데 다른 BJ언급을 극도로 싫어해가지고 그때 나머지 아프리카 타비 언급금지 타비 언급금지 그래서 그런거 저는 얘기 안하겠다 했는데 누나가 몇명 얘기했는데 그중에 내가 있었나 어휴가 쫙 끌리잖아 아프리카는 유동을 쫙 움직이잖아 응 와 러언님 뭐 꼰빌 꼰빌님이 러언님 뭐 끌려가지고 이상형이래요 이렇게 한거야 어 어 거짓말을까 아 그냥 그나마 괜찮았던 사람이야 아 거짓 중개 응 내가 어 죄송한데 어 그분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아 그래요 그냥 아 왜 언급하지 말라고 피해해간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또 이제 여기 중개는 이제 러언님이 꽃빛님 언급하지 말래요 어 이렇게 된거야 이간질 어 이간질은 아니고 그냥 사실이지 어 아니 나는 그냥 다른 다른 bj 동급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약간 뭐야 이 새끼 윤영이 얘기한걸로 약간 이렇게 된거야 어 죄송한데 그러다가 몇개월이 지났어 응 내가 롤을 하고 있었어 응 갑자기 이 사람이 새벽에 롤을 하고 있더라고 나 반중했는데 응 어 또 롤하니까 관심이 가잖아 네 내가 하는 게임이니까 잘하나 이런거 딱 보고 있는데 이제 시청자들이랑 내전을 하고 있어 사람이 아니었어 어 내전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아닌거야 그래서 화가 났어 앞에 두판을 젓나봐 내전을 그랬더니 시청자들이 일부러 져준거야 아 그래서 멘탈이 좀 화가 난거야 나름 나름 손가락이 있었나봐 그래서 그래서 내가 내가 빈말을 했어 빈말 빈말 뭐야 뭐야 아니 근데 뽀빛님 그때 하필 시청자 아이디 받으려고 원래 기껍으로 해놨다가 푼거야 시청자들한테 신청 아이디 받아야되니까 응 그래서 내 빈이 간거야 그래서 내가 뽀빛님 황내새 아 아 아 뭐야 뭐야 뭐해 힘내세요 했는데 내가 벌써 죽땐게 뭐냐 갑자기 채팅창에 띄우는거야 내 빈말이 보인거야 이 아프리카 빈말하면 채팅창에 빈말이 보인거야 러노교주 응 러노교가 뜬거야 근데 내가 얼마나 교류가 없냐면 이쪽 시청자들이 나이거 이쪽 시청자들이 여기로 보여 내 빈말이 대놓고 떠있는데 아픈 몰라요? 야 야 이 새끼 뭐야 이래다가 그때는 교류가 없어서 내가 누구방에 가서 뭐 치쳐도 뭐 바이브였네 응 아무도 반응을 안하는거야 응 기분이 나쁜거야 뭔가 기분이 나쁘다 이뻐로 그래서 누군데 그래서 채팅창 안 보여줄 때 긴말을 한 번 더 해서 택장을 안하길래 아 뭐야 아 뭐야 맥주 한잔해야겠다 근데 진짜 짜자구리다 한 번 더 짜치긴 한데 진짜 짜자구리 아 바빠서 못보셨나 이라고 힘내세요 아 더워 근데 어디서 힘을 얼마나 해가지고 응 거기서 이제 본거야 어 모르겠어 날 원래 조금은 마음에 뒀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긴말이 엄청 한거 같아 아 그래서 날 못믿겠대 어 정말로 왜냐면 그때는 DJ인척 하면서 해킹해가지고 일부러 떠보거나 그런걸로 증거물 삼아가지고 응 그래서 그래서 얘가 녹빵을 돌려주셨어 어 내가 녹빵을 줬어 그때는 다 녹빵이었잖아 맞아 핫생로 어 근데 나는 핫생로가 아니었는데 어떤 분이 핫생로 해가지고 여하튼 녹빵을 돌렸지 어 네 아 어 내가 녹빵을 줬으니까 이해가 안 간다고 나일리가 없다 내가 저거 왔다 싸이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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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약간 인증하는 아 맞지 1초배였어? 공개를 살짝 풀고 사진 공개를 살짝 푸는거야 그래서 확인해라 내일 처음 신경을 해 어 뭐야 그래가지고 확인을 하고 하다가 이제 막바지에 이대로 끝나면 안될 것 같은데 잘 듣고 메우면 남봉이도 번호를 물어봤어 응 다음에 식사를 한 번 하자고 그래가지고 번호를 받고 연락하다가 이제 한번 만나고 두번째 만날 때 바로 그냥 내가 질러봤어 사귀자고? 아니 응 그날 밤은 24시간 같이 오우 오우 오케이 형 제가 만나 아니다 두번째 만났는데 아니다 세네번째 네번째 네번째 짜잘하게 만난 것 같아 오늘 밤은 큰데 큰데 이런게 이렇게 만드는게 맞는데 면방이 키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 하트에서 오늘 오늘 제이 꽃빈입니다 아이고 처음 들은다 처음 들은구나 요 소궁이 트렌드 같은데 그기한테리는데 나중에 봐야겠다 어머 어머 근데 둘 다 서로 약간 받았네 그럼 어느정도? 어느정도 좋은 이미지 호감은 호감은 어느정도 있었던거지 그리고 누가 아침 몇시까지 쓸데없이 그 말을 해 응 그것도면 둘 다 호감도 엄청 맥스였던거지 근데 우리가 옛날에 불편했던 귓속말로 그쪽도 진짜 불편한데 아프리카 그쪽도 아니고 귓속말은 채팅에서 누워가지고 내 아이디를 클릭해서 귓속말을 그래서 그거 실수 안해주지마 시청자한테 보내줘봐 이게 극한이 올라가서 맞아 맞아 내가 하려는데 채팅이 딱 올라가는거야 어우 그리고 운명이였네 진짜 유명해 운명인가 이게? 운명인가 이게? 운명인가 언니도 뭔가 런거가 그 눈을 띄고 괜찮네 했던거고 런어는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그때 또 찾아서 말고 할수 있는거 같은데 죄송한데 하루살이 마법상 9,470분 해주실수있나요? 자꾸 스트리머 비하여 막바지없어 약간 서로 연락 잘 안하는 사이즈 왜? 그러니까 말을 안벌었지 아니 근데 영화친구 있는데 그게 앞으로 아니 근데 그 이제 약간 권태기 서로 연락 잘 안하고 약간 오늘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테이프 있어 아 시간 시간 테이프 아가내를 제가 테이픽 입에다 해냈지 장난이지 형이 생끼야 장난이지 넌 형이 아니냐 약간 시간이 다 짧아야되었구나 사이가 좋지 않을 때 근데 그래도 연락 아니지 안 물어봤어 아 처음 안거에요? 어떤걸? 아 전천비기? 알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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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 생전 러너 보인님의 유언 잘 들었습니다 너무 이상한거에요 첫번째 용서가 안되지 고프니님이 이거 엄청났다는데 대학보사리 괜찮아요 이미 결혼했어요 러너 형 결혼할 때 나이가 지금 둘러 나이더라구요 진짜 잘 어울려 근데 그냥 외모도 잘 어울리는데 성격적으로도 잘 어울려 음 소프니님이 약간 어른같은 면이 있고 러너 형은 에어 음 음 방문에서 보인다 원래 남자는 다 에어 그건 맞아 근데 러너가 다정 그런거에요 다정한 에어 이렇게 할까 뭔가 이상해지네 다정한 에어 잘 어울려 그냥 원래 부모님들도 엄마는 아빠를 애초는 아직도 여기지 않아 음 음 원래 근데 날이 너무 좋아 결혼한 와이프들이 가장 많이 하는게 남자애 라고 첫째 아들이고 남자라고 음 맞는 맛 음 나도 결혼해도 철이 들 줄거 같지 않아 좋아? 내 생각도 그래 그런거 같네 이대로 살고싶어요 저 나 뽕님도 뭔가 약간 꿀핀 정리 같은 타입 잘 어울렸거든요 연상? 연상가진 아니여서 4대 여캠? 아니 테이핑에 테이핑 입에다가 아니 그 뭔가 약간 나이랑 상관없이 어른스러운 사람 있잖아 아 근데 그래야 좀 점심 차리고 살거 같고 네 점심 차리라는 우린 아니였는데 양배추가 맛있었구나 양배추가 맛있었구나 양배추는 거 바로 올까? 아니 더 없대요 아 없어 응 맛이 좋은거지 진짜 맛있었어 응 마지막 20분이 진짜 기억에 납니다 시간이 신나한가 보다 그 20분 왜 이렇게 내일 황예님도 20kg인데 줄이자 10kg로 나머지 순간 뭐 하려고 신고가 아닌 거 아닌지 신고가 좋은지 금요일날 아니 밍정 있을 때 10kg 늘리죠 뭐 너무 야 너무할거 아니야 이날 그러면 30kg 30kg야 그러면 뭐 밍정이다 세상에 집도 구했겠다 이제 아니 이제 보내줄 때 됐어 보라장이지 뭐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밥을 먹는데 발이 계속 아파 이거 맞는거야? 응 맞아 맞아 그래서 그 올리브영에 그 풀시프 그거를 발바닥에다가 그쵸 발바닥에다가 멍멍에서 이쪽이 그냥 독져듬방역물 문자였어요 자면은 여기가 뜨끈뜨끈해서 이거 열이 나서 음 음 와 평가나서 20kg 처음 걸어봤다고 아 진짜? 아 진짜요? 어 이거 이거 전에 걸는 적 있었네 어 나 막 블리스콘이 있는데 한 20kg? 20kg은 아닌데 어 블리스콘이 자세 좀 잘 다쳐가지고 많이 걸으면 좋아요 허리는 허리에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또 오히려 안좋아 음 걸어봤어 이거 하기 전에 20kg? 아니요 저런거 힘들어 저는 끼케바자 15kg 아 1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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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kg 14kg? 15kg? 진짜 언니 언제부터 해먹었어요? 3시간? 한 4시 8일 지금까지 참는거야? 4시 반부터 힘들었어 아 지금이 9시로 왜냐면 내가 시계를 보기 힘드니까 시계 해보잖아 시계를 보는게 4시부터 하는거였어 이제 시계 보네 근데 손이도 아까 다리 좋던데? 저요? 나 있다가 조금 더 뒤에 난 2시에 힘들었어 아 2시에? 근데 그런 안 했어 아니 근데 테이핑하고 안하고 차이 큰 거 같아 아 왜? 받았으면 좋겠어 어떤 차이니? 아픈 게 더예요? 아픈 것도 덜하고 그냥 계속 다리가 움직여 그중 잡아줘가지고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야 나? 나는 근데 다리에 들어가기 보다는 종아리? 종아리 타이프도 있어요? 물집이 물집이 좋아 이게 터졌는지 그거 아냐? 화장실 신발 수레아 신고 물집이 그냥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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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몇 년 만에 했더니 아 좋던데요 확실히? 주차는 안 하고 있었는데 아 맞다 그래도 오늘 어떻게 성공했네 그니까 3일 남아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진짜 3일 남았어 3일 남았어 한겸이 오시고 민기 오고 끝 끝 이거 주차 1학년 끝나면 시청자분들은 되게 호화일 것 같아 응 맞아 항상 이 시간에 그런가? 그치 이 시간에 이렇게 소소하게 하는 걸 이렇게 쭉 보는 약간 그런 게 생겼는데 응 근데 딱 끝나면 뭔가 각종도 쳐주면서 뭔가 아쉬울 것 같아요 그치 않아요? 그치? 그치? 아쉽지? 맞아요 언제 또 이렇게 해보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소중하실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너무 자주 하면 안 나와 이분은 자주 보고 평생에 한 번 더 먹으면 평생 한 번 할까 말 봐 평생 한 번 더 먹으면 이 정도 응 뭐지? 이 마지막 기구든? 재밌었다가 나 마지막인 것 같잖아 재밌었다가 이 밖에 나오는데 안 될 것 같아 이제 스트레스 내릴 때 시원할 수 있어 어? 이제 그 증거 마지막 날에 우린 주시할까? 일단 힘들어서 그 생각 안 날 것 같고 마지막 날이요? 게임 하러 빨리 가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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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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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루포 진짜 빨리 올릴 거예요 마지막 날이 과거해 나 게임하러 가야 돼 아니 찍자마자 저는 그런 거 진짜 나 금요일 날 9시쯤 옥치 내면 잡았다고요? 진짜로 미리 잡아놨고 어 나 제가 집 가서 바로 방송 중에서 옥치 렌저를 꺼 진짜 이래 나 지금 뽕이랑 부터 보고 싶지? 어 아 그냥 애들이랑 놀고 싶어 난 빨리 게임하고 싶어 난 빨리 게임하고 싶어 나 이렇게 게임 중독자인지 몰랐어 아니 컴퓨터 중독이다 그러니까 난 심상하면 새벽에도 내내 게임만 하거든요 음 네 토포인은 무슨 게임을 제외하고 싶어? 게임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뭐라 근데 집에 가면 뭐라고 집에 가고 싶어 나는 나 이상하게 막 토탈로 이렇게 하고 싶어 그게 뭐야 전략 전략 시뮬레이션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어 진짜 어 토탈을 하고 싶긴 하네 어 게임 전 총을 미친듯이 쏘고 싶어 진짜 스타드 밸리 이런 거 아 시야 맛있던데 전 총 쏴서 다 죽고 싶어 지금 나 진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혹 하고 써야 된다 농사 짓고 있는데 나 고기가 와서 다 깨는 거 같아 아니 나 속 떨린지 지금 나 게임이 너무 하고 싶어 아니 아니 여기 있잖아 근데 오늘 너무 좋았다 그게 아니라 이거 아까 짱한 거 짱한 거 어? 아까 짱한 거 아니야? 어? 딱 갔는데 그냥 긴 옷이라 어 이거 괜찮? 긴 옷은 그렇게 있는 거야 어 이거야 저 맛도 있는 거지 난 침대에 누워서 3일 동안 안 나가고 싶어 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응 아무리 빠져 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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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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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도 시원하게 아이고 아이고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제 근데 이런 거 진짜 슬픈 게 뭐냐면 숙소 들어가서 눈 깎아 뜨면 쪼그라네 햇 떠있어 햇 떠있어 어 뭐지? 단축바법 몇 시까지 내려와? 와 닿는 거야 그래서 잠들기 전에 마지막 여가 시간으로 다른 아는 사람들 방송가서 긴탕 치다 나와 여가 시간에 긴탕을 치다 나와 어 마지막 그걸 특히 박정우 방 박정우? 박정우? 오늘 출연 예정입니까? 아 방송하고 있으면요 낭봉을 피해라 디펜스 게임 그러다가 롤처럼 일곱 번 경고가 다른 적 있어요 막 가슴 박정우 방 가서 이제 가슴 만지고 싶다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실현 가능하잖아 네 가능 해봤어요 아 허 어땠어요? 네? 그렇게 하면 좋던데 아 아 알고 싶지 않아 궁금했어 어땠는지 궁금했어 잘 먹는다 진짜 잘 드신다 너는 집에선 이 정도는 안 먹잖아 왜그래? 아니야 집에서 잘 먹잖아 근데 남부모님이랑 비슷하게 먹는데 천천히 먹고 빨리 먹는 거 같아 엄청 많이 빨리 먹는 거 같아 어 약간 나는 소화가 안 돼도 그냥 우겨 넣는 거 자체를 좋아해 응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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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이제 배가 차면 나 진짜 남봉이 모르겠지 쩔 슬퍼 빠졌을까 이거 토토하고 싶어 나 쩔 슬퍼 같아 나 쩔 슬퍼 같아 나 쩔 슬퍼 같아 나 쩔 슬퍼 같아 너 쩔 슬퍼 같아 저는 약간 그대로일 거 같은 게 뭔가 사냥 빠졌는데 근육이 부털려 계속 근육이 무게가 들어가니까 약간 나 쩔 슬퍼 나 쩔 거울로 볼 때마다 어? 어? 이 새끼 몸 좀 좋은데 그 생각을 하면서 거울 볼 때 어떤 표정이에요? 거울 볼 때요? 거울 볼 때요? 아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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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진짜 방금 방금 치순이 한 100명 다 있다 죽여버렸어 죽여버렸다 너 떠내지만 이 영상 안 돼 존나 싶다 진짜 여전히 진짜 뻔하나 진짜 이러니 종우가 뻥이 가지 이러니까 시간 뻥이 가지 이러니까 시간 뻥이 가지 긴장 뭐가 아 내 손질이 하실 것 같아 정말 왜 이렇게 웃긴 거야 진짜 미치겠다 진짜 웃겨? 현실이야 저 또 어디가 담배 떼어가네? 내일 보냈는데 아무 말 없으면 안 믿겠다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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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 뱉어 주 뱉어 아니 저 남동류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우리 둘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무 말 없으면 안 해 아무 말 안 해 아무 말 안 해 낯가려 봐 하하하하 빨리 오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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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한 개님이면 무겁다 이래도 뭔가 들어드릴까요? 말 못 할 것 같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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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드릴까요? 이것도 못 할 것 같아 또 해렸어 내일 20kg? 20kg? 내일 20kg? 내일 20kg입니다 내일 20kg고 내일 모레 19kg 그 다음 날 15kg 마지막 날 끝 마지막 날 좀 일부러 약하게 얘기해 하하하 아 그러나? 뭐 계획할 때 뭐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안 나지? 맞아요 그렇게 마지막 날 15kg 네 마지막에 일부러 좀 흔다니까 맞아 빨리 끝났어 얼마 안 남았어요 뭐지? 아 엔딩 분위기 하하하하 아까 별풍은 50만원도 다 됐어 별풍이야? 뭐? 아니 앞불이 끝에 지금 계속 하는 거야 왜 큰소리니? 너노야 아 시즌 50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일 10시 150이냐고요? 네 내일은요 남봉이 걸로 한 12시쯤에 네 12시쯤에 터질 예정입니다 아 막날에 세봉추 술먹방 가나요? 아 네 아 아련 내일 남봉님 남봉님 걸로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제 꺽 그 다음날 소풍이 이렇게 한번 끝나요 아니요 세봉세봉으로 할 거고 보여줘 왜냐면 첫날도 세봉축걸로 그렇고 막두리도 세봉축걸로 이제 그 원주야 숨이 상관 그거는 따로 얘기하십니다 기흥기흥 아 숨이 상관 제 꺽할라 했는데 누구 방대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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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그건 진짜 무조건이야 그치 진짜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모르고 맞아 맞아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어 좀 위험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왠지 셋이니까 되게 뭔가 끈끈하고 넥클린님 넥클린님 오는 날 코스 봤는데 평야의 편의점도 별로 없나 놀랍게도 진짜 남봉이 되게 든든해 응 그치 든든한 동생 같아 그리고 남봉이 체격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들도 뭔가 어떻게 이끈해 맞아 체격이 되게 좋아 체격이 되게 좋아 체격이 되게 좋아 맞지 근데 첫날보다 체격이 더 좋지 하하하하 풀었어 아니 큰게 아니라 볼컵 쐈어 볼컵 뿔은 느낌이 아니야 팔점내가 아니야 괜히 체해감이 아니네 진짜 맞지 근데 보면은 약간 체형하시는 분들은 잘 찍었다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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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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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발전기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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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진짜 감사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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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크게 보고 계신다고 왜냐면 돌아다니면 더 우리 소감도 다 맞아맞아 아 또 별풍선 2,000개를 아 역시 하하하하 수치하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하하하하 팔로우도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내일은 남봉님 제가 근데 12시에 한 15분에 켜질 거 같아요 왜냐면 황장님이 12시까지 올 거 응 우리는 갈 수 없을 거 다 드신 거예요? 남봉님도 다 드신 거예요? 네 저 배부른데요? 그러면 약간 계산하고 마무리 인사하는 게 오케이 오케이 오지않아 어우 내 다리가 그래서 밖에서 추우니까 택시를 잡을 거면 안쪽에서 잡읍시다 아 네 일단 집 여기다 끄고 택시 없는데 전화해야 돼 아 전화가 있어요? 여기는 아 아빠가 콜택시보호 알려줬어 아우 그러면 이렇게 하자 계산하고 여기 인사하고 다시 들어오자 여기 추우니까 밖에 아버님도 오세요 사장님이 좀 그려도 될까요?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친구 왔는데? 어? 뭐라고요? 시청자 분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 뭐야? 뭐라고? 누가 와서 왜? 뭐예요? 시청자 분이신데 아까 제가 콜택시 혹시나 안 잡힐까봐 그러면 소통이 아버지로 차로 내부 타고 가시고 저는 진짜 시청자 분 다 한번 탈까 했는데 아 진짜 아 진짜 너 어떻게 생각했어? 아니 소개한게 아니고 방금 밤 타면 잠깐 대화한게 난데? 아 저희 그 계용역 아니 아니 여러분들 방금 제가 진지하게 도움을 요청했던구나 네 그러면 일단 콜택시는 보고 콜택시는 보고 콜택시도 보고 콜택시도 보고 아빠는 보고 진짜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재밌었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한 12시 15분쯤 켜질게요 네 러너님 꽃빛님 방송은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 네 참 많으셨습니다 너무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마무리까지 갇히지 않게 화이팅 화이팅 내일 남봉님 방송으로 볼게요 안녕 안녕 어 뭔가 뭔가 5일만 더 힘냅시다 성공이 포함 어